그 친구 한명 데코오쌤 어? 너굴님이네 너굴님 오랜만이네 아 맞아 너굴님 아르타니스 자주 했어 종수 스타든데 뭐 일단 해 나 아셨어 한번 할래 봐봐 하트 내가 분명히 어저께 밤에 해놨잖아 하트 없어졌죠 왜 없어졌겠어 하이요 왜 없어졌겠어 내 문서에 저장하니까 그 특성 왜 없어짐 지금 컴퓨터마다 다 다르게 저장함 서버에다 저장하는게 아니야 하트를 다시 검색해서 해야겠다 근데 여기 특성이 맞는건줄 모르겠네 사자왕 사자왕한테 물어보셈 사자왕이 님들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쉬워했음 지금 사자왕 없잖아 오덕이 사자왕인데 아 있네? 사자왕님 근데 사자왕이 바쁨 사자왕 지금 있는거 아니야? 근데 바쁜데 어떻게? 지금은 안 바쁜 날 아 사자왕 아 이거 한번 다 물어보고 다 이거 하트 다 찍어놓고 가야겠다 사자왕 오덕님 사자왕님 근데 바쁨 사자왕 사자왕님 아 또 마이크 안켜지 지금 디스코드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디스코드 소리 아 아 틀린다 네 괜찮 사자왕님 아사스 조합 뭘로가요? 아니 그 특성 뭐가요? 뭐 메인탱커에요? 아니면 더보탱커에요? 그거 두종류 다 알려주세요 메인탱커랑 근데 요즘 메인탱커 아사스 그냥 아사스 자체를 잘 안써가지고 근데 요즘 아사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1렙 W 찍고 QQQ 찍던데요? 응응 맞아 그 제꺼 화면 보면 냉계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나가도 W 걸리는거 하고 이제 QQQ 찍어서 QQQ 적한테 하면 데미지 주고 나도 힐하고 네 그리고 마는 안들어가고 그리고 신드라고사로 찍대? 아 그거는 좀 왜 이게 아니 특수 거기에 신드라고사로 돼있던데? 그거는 그건 좀 그건 좀 그게 갑자기 특정 특정 통계 특정 티어 통계가 아니라 전체 통계 아니에요? 그 따로 티어 막 분별 없이 그냥 그냥 통계로 보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거 아닌데? 네 묶어서 묶어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보통 묶어야지 특성은 근데 이제 저 티어분들은 좀 이상하게 찍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하 아무튼 근데 원탱이면은 신드라고사 쓰기 힘들어요 신드라고사 응 그리고 힐러가 좀 세이브 능력이 좋다 막 그러면은 상대가 좀 뚜벅이가 많다 이러면은 사군 시드라고 잘만 하거든 상대 뚜벅이가 많 그리고 그리고 상대가 광역 딜 있어가지고 꿀 다 녹으면 그쵸 막 상대 굴단 정크 켈타스 이런거 있으면 꿀도 살살 녹거든 음 그리고 차라리 아타스를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안돼 안돼 그 조토마랑 관우라서 네 그리고는 13에 W고 16에 또 Q 해가지고 Q랑 W에 다 몰고 그리고 그럼 요거는 20레벨은 2 찍던데요 죽음의 진군인가 찐군 네 절대 0점 상대 뚜벅이 정원없고 이러면 절대 0점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안가면 보통 죽음의 진군 찍더라고 음 오케이 그리고 조합이 빠따왕 아서스 빠따왕 아서스는 1특 빠따 4특 4특 공격속도 증가 그리고 룬전환 근데 룬전환이나 얼음같은 인내력 골라서 하면 되고 어? 빠따따따 죽음의 진군 오케이 그리고 난 이게 궁금했어 무라딘 요즘 맞게 한다는데 완폭 완폭 관통 없어져가지고 그냥 10렙으로 넘어가서 아 완폭 찍는다고요? 아니 완폭 안 찍는다고 옛날에는 찍었는데 아니 그게 특성 효과도 바뀌었어요 그게 10렙 뒤로 갔다며 아니 그 완폭이 그 애초에 원래 맞추면 5뎀씩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관통이 생기는 거였고 아 일반 공격을 할 때마다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싹기가 힘들어요 완폭이 맞춰도 스택이 안 올라가는 형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안 찍는 거예요 관통이 없어졌다고 안찍기 아 족구리네 그래서 이제 막기가 그냥 제일 무난하게 좋고 타이커 스트레이스 이런 거 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별 수 없이 그냥 극기의 바람 찐 게 완폭보다는 극기의 바람이 차라리 나으니까 그 외에 뭐 4레벨은 웬만하면 반향이 제일 좋습니다 4레벨 7레벨은 7레벨은 약간 거기는 약간 취향 여긴 취향 근데 여기 여기 1특에 점프 점프고 16에 점프면 7특도 점프해주면 좋지 않나 그니까 그 이제 약간 7레벨 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상대의 힐러가 모랄레스다 모랄레스는 짤 스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힐이 끊기거든요 그럴 때 해골파스가 좋아요 그럴 때 해골파스가 좋기 때문에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모랄레스니까 6충 찍고 힐러 온 다음에 망치 맞추고 초강타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래서 취향이에요 취향 진짜 7레벨 부족하는 아니면 질 좀 부족하면 도끼 집행자 상대가 좀 약간 힐 만만한 애들 그런 거 있으면 도끼 집행자 찍고 그냥 뚜뚜껴 펴야 되고 아바투르 있으면 도끼 집행자 음 아바투르가 느려지게 해 주니까 우리편 아바투르 있으면 뭐 아바투르가 느려지게 아니어도 본인이 느려지게 하니까 애초에 그리고 3초 동안 증가라서 그 느린 동안 때리는 게 아니라 3초 동안 50% 증가해서 슬로우 걸린대상 때리면 한번 때리면 올라가니까 3초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13특은 브론즈비어드 분노 저게 제일 무난해요 왜냐면 천둥 치유의 벼락은 4렙에 천둥연소를 찍어야 효율이 더 좋은 건데 보통 보통 반향 찍으니까 치유의 벼락 잘 안가고 날벼락도 가끔 가거든요 가끔 약간 이제 초강탄 찍고 아니면 약간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딜 넣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트레이서라던가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딜 넣는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날벼락 맞추기 좋거든요 날벼락 맞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두어프 도약도 그거 버프 됐네 이거? 방어력 지속지간? 네 방어력 지속지간 증가 다녀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두어프 추진? 그쵸 뭐 웬만하면 두어프 추진이 제일 좋죠 웬만하면 옛날에 압도적 존재감하고 석화 이런거 했었는데? 석화는 석화 진짜 이건 완전 옛날 투신 찍고 석화 찍고 그냥 앞에서 그냥 나는 진짜 막 맞기만 하겠다 나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기여하는거 가만히 있어도 그럴땐 찍고 요즘에는 석화 거의 안 찍고 두어프 추진 아니면 앞존인데 보통 두어프 추진이 핀율이 높죠 쟤 도주기도 좋고 이니쉬도 좋고 뭐 다 좋으니까 저기 앞존 이것도 올라갔네 이거 상대 평딜러 2명 있으면 앞존도 좋겠네 앞존도 상황 따라 괜찮긴 해요 상대 평딜러 많으면 그리고 얘는 되돌리기 오케이 20 무조건 되돌리기 오케이 궁극기는 웬만하면 그 초강타 찍으시는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투신 쓸모없어요 나 뚜신했는데 그동안 아니 투신이 쓸모없어요 어차피 투신 쓰고 맞나 안 쓰고 맞나 어차피 무라디는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요 투신 켜봤자 뭐 앞에서 뭐 우직하게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앞에서 혼자 막고 있으면 놓거든요 응 투신 갈거면 애초에 16레벨도 석화 찍어야되요 투신 갈거면 아 그래서 석화는 아닌가고 투신 갔는데 석화력도 버릴수 없잖아요 최대 생명력 30% 회복이라서 오오 무조건 초강타요 웬만하면 초강타 진짜 막 들어가는 탱커가 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 봐서 투신 찍는거고 거의 웬만하면 초강타가 왜냐면 초강타를 그 각을 못잼 밀면 자꾸 이상한데로 보냄 그거는 좀 연습하면은 돼서 그거는 많이 안쓰셨어도 그래요 그거는 많이 안쓰셨어도 오케이 무라딘 초강타 하면은 맞추기 쉽거든요 육충찍고 큐 맞추고 이동 자리를 한번 살짝 무빙 해준 다음에 초강타 날려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무라딘 배웠고 자 다음 아누바락 아누바락 아누바락은 진짜 많던데 AP있으면 껍질 아누바락은 그 상대가 뭐 리밍이나 그런 논타겟 그 그 이제 메이지들이잖아요 그럴 때 딱정벌레군단이 아 앞에 가로막아주니까 네 사실 네르비아 껍질 잘 안찍어요 그냥 상대의 메이지 있으면 딱정벌레가 제일 좋은 딱군이 무난하게 좋던데 근데 광역있는 애들 있으면 또 딱군이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그거 뭐 딜로 보고 그런거로 쓰는게 아니라서 순간적으로 나라로 타겟팅 하느라도 막아주는 약간 그런 역할 그리고 상대 말타는거 끊는거 딱정벌레가 따라가서 말타는거 끊는거 약간 이런 역할 근데 사내면은 여기는 그 또 웬만하면은 가시무덤인데 근데 이제 좀 들어갔다가 내가 빠져나와야될 것이다 싶으면 탈피 음 지하의 왕도 좋던데 지하의 왕은 요즘 안찍고 지하의 왕은 요즘 거의 안찍어져 왜냐면 애초에 저거 안찍어도 충분히 그 잠복돌지는 그 사거리가 안찍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7레벨에는 텔타스나 도트댐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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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있으면 키틴 질껍질이 좋아요 음 텔타스 살폭맞으면 키틴 질껍질 다 풀로 발동해가지고 3초쭈거든요 아 그 다음에 뭐 저기는 착취풍댕이는 사실 약간 저거는 좀 별로 별로? 어 근데 특성에 착취풍댕이가 엄청 많던데 다 히알모신가보죠 자 히알모신가보죠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도트 없으면 2번이고 도트있으면 키틴 질이고 네 오케이 근데 치하군주의 보호막 좋긴함 보호막 12000 저거는 이제 들어가서 순간 버틸때 아니면 그냥 이니피나 저거는 이제 무난하게 찍는거고 2번이 이제 제일 무난하게 찍는거고 상황과상 키틴 질 그리고 10레벨 꼬치 네 무조건 고정 착취해물이 써봤는데 나쁘지 않던데 아 나쁘진 않죠 상대방 다 근접이고 다 매차쿠 차면은 착취해물이 해도 되지않나 근데 근데 쿨이 100초에요 쿨이 100초 잔슴 너무 길어 아 매차쿠 찰할때 좋잖슴 100초짜리 쿨치고 너무 위력이 적음 100초짜리 쿨치고 100초짜리 쿨치고 상대할때 모르니까 상대방 매차쿠차 매차쿠차 저거 찍을 바에는 W대학하가 더좋다 그리고 13은 불 불닭 뭐 불닭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7렙에 키티질 껍질 찍었으면 쇠기돌출도 좋아해요 쿨 W쿨 자주 돌아서 아 이게 같이 묶는거구나 7특하고 13특이 예예예 계속 삐죽삐죽하면서 저것도 데미지에 생각보다 나오거든요 저것도 생각보다 쇠기돌출도 그리고 매차쿠차네 그것도 흠뻑 흠뻑 젖은 턱은 상대 막 공석 감소 없거나 그런 내가 평타좀 잘해주시고 상대 막기 잘 안찍었으면 4렙에 가시무덤 찍고 내가 발동시켜서 하면 좋거든요 응 맞아 가시무덤하고 산흡턱이 같이 묶임 응 불타는 딱정벌레는 저거는 사실 사실 말 끊는 용도밖에 없어요 거의 저거다 근데 어차피 딱벌이 라인클리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딱벌이 딱벌이 끊어주잖아 그쵸 그니까 안 때려도 대신 끊기잖아요 주위에 들어 지나가기만 해도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끊어질 수 있네 네 그쵸 16은 우정만 진앙 고정 그러면 산에 흠뻑 젖은 턱 사특이 가시무덤이면 산에 흠뻑 젖은 턱 탈피면 세기돌출 이렇게 묶어주면 되나 일반적이진 않지만 4렙에 탈피 찍고 7렙에 지하군조 공음악 찍을수도 있어서 7렙에 키틴지 컵퓨지 7렙에 키틴지 왜냐하면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네 16은 진앙 고정 저거는 범위 넓어지는게 진짜 말도 안 돼서 저거는 그리고 떼돌리기 떼돌리기가 최고입니다 안우 끝 안우 끝 그러면 만약에 AP 많으면 1특에 네르비안 껍질 필요없음? 기존 기본 40있으니까 저거는 그 약간 뭐 셀타스 불장이라던가 크롬이라던가 그 그런 약간 대상 찝어갖고 때리는 메이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상대로는 네르비안 껍질이 좋아요 근데 이제 리민같이 앞에서 논타겟으로 맞는 스킬있잖아요 논타겟으로 던지는 그런 스킬들이 많을 때는 딱점 벌려가지고 딱점 벌려가지고 딱점 벌려 대신 많이 맞아줘 그러면 만약에 AP가 막 2명 있으면 W만 다 찍으면 되네 이렇게 네 AP 2명 있으면 그럴 땐 네르비안 껍질 자 이게 뭐 세기 돌출하고 여기는 진앙하고 그냥 되돌리기 하고 이건 AP 많을 때 2개일 때 이거는 리밍 정도 있으면 1번 무난한건 1번 안우바라 공부 끝 소 정타적은 뭐 투석이 바뀐게 없습니다 요즘엔 잘 안하죠 소 잘 쓰기 힘들죠 그냥 그냥 녹아버려 그럼 1특 프로그레시브록 2번 확성기 네 7특 이거 긁고 밀어버리기 에헤 10특 광란의 도관 뭐 찍음 골라서 찍고 이거는 이거 기억이 안나가지고 아무거나 찍었는데 고막찍기였나 보통은 마이크 테스트에요 보통은 어 왜냐면 저기 이제 쿨줄을 죽어서 상당히 돌진기 끊기 쉽거든요 W쿨줄 맞아 맞아 오는거 두명이상하면 바로 돌아오더라고 네 오케이 16레벨은 뭐 그냥 여기는 이제 속주 빼면 속주 빼고 그냥 인터미션 아니면 앞존 둘중에 하나 고르고 여긴 나 잘 모르면 그냥 폭풍의 번개 찍는데 아 그냥 여기는 소 20은 완전 취향 완전 취향이에요 근데 디아블로 근데 디아블로 지원문 때문에 찍기 싫음 디아블로는 지원문 공짜로 주는데 아 아 그 대신 100초구나 얘는 정말 공짜 준단 말씀이시죠 정말 근데 소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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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련회동하니까 생각보다 좋거든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고 디아블로 이제 디아블로는 Q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W 찍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W가 제일 무난하죠 그냥 제일 무난하고 제일 쓰기 쉽고 그럼 W는 1특 뭐 해야돼요? 옛날엔 권능 찍었는데 무조건 영방 무조건 영방 상대가 메이지가 한 명이라도 없을 수 없거든요 네 무조건 영어방 돼요 영방? 네 무조건 영어방 돼요 그리고 저거 안 찍으면 그리고 W, W 찍고 W 찍은 다음에 번숨 번숨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W 틈만 날 때마다 그냥 밟으면 되나? 그렇죠 W 그냥 W만 계속 쓰면 되죠 그러면 지옥문 지옥문이에요 지옥폭풍이에요 보통은 지옥문이 좋죠 오케이 이거 파악 완료 끝났고 또 남은거 티레엘 티레엘이 좀 복잡해 티레엘은 참 안쓰러 잘 안써서 모름? 네 아군에 해머있으면 쓰세요 해머 아군에 해머있으면? 왜요? 네 해머있으면 칠렙 특성 신속한 음딩 때문에 내전에서 혹시나 또 해머하시게 되면은 티레엘 하시면 아래다 긁어주는거나 좋아 죽으실겁니다 아래다 해머 아래다 긁어주면? 해머도 똑같이 7레벨에 이동상격있거든요 이동 그 그래서 이제 해머한테 써주면은 해머가 되게 빨리 움직이면서 쏠 수 있거든요 아 시즈먼으로 시즈먼으로 그러면 이 이를 아군 위주로 해줘야되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1레벨 모두에게 정의를 4레벨은 굳건한 천사 7레벨 신속한 음딩 10레벨 당연히 죽성 13레벨에 신딱 16레벨에 믿음으로 벌하노라 20레벨에는 그냥 공강 완전 그냥 아군한테 다 영향 주는 스킬로 해서 그냥 아군 근처에서 계속 하는 건가 보다 시 심판으로 찍을 티레엘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아군 봐주는 티레엘 뭐 가끔 가끔 이제 가끔 요즘 그냥 티레엘 뽑을 때 메인탱으로 뭐 아군 커버해주는 메인탱이 아니라 그냥 약간 들어가서 약간 와리가리 치는 티레엘 하려면 1레벨 9줄 찍으시고 그 다음에 20에 원래 뭐였다고요? 축성 티레엘은? 신성한 투기장? 공강? 네 무조건 그냥 공강 짧게 찍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와리가리 치는 티레엘 하실 거면은 1레벨에 구슬 구슬 딜택 찍으면 돼요 약간 옛날에 막 탑 티레엘 하듯이 딜택 찍으면 돼요 구슬 찍고 활력 찍고 7레벨에 징악 찍고 10레벨에 여기는 뭐 상황 따라 그냥 심판 심판을 찍어야 될 조합이면 심판 찍는 거고 아니면 근데 웬만하면 심판 궁강하면 너무 좋던데 이제 심판을 뽑으려고 티레엘 뽑지 않는 이상 심판을 쓸 이유가 음 애초에 조합을 심판을 심판을 쓸려고 티를 뽑은 거면 심판을 가는 건데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축선이 그 다음은 13은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에 갈래 13 아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리갔다리 그 다음에 이제 16레벨에는 뭐 홀어들임 재련술 여기는 약간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홀어들임 재련술 뭐 믿음으로 벌어놓으라 믿음으로 벌어놓으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4, 7레벨을 2, 2특을 두 번 왔다갔다 하니까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레벨에는 엘 두루인 인장 적으셨고 어 오케이 그리고 엘 두루인의 인장 어 궁강을 안하네 끼익을 안하네 아 애초에 심판 심판을 찍으면 심판을 찍었으면요 심판을 찍었으면 궁강이죠 심판 찍었으면 궁강 아 심판 찍었으면 궁강이고 축성 찍었으면 엘 두루인의 인장 엘 두루인의 인장 오케이 티리엘 끝 어깨 나 또 뭐 해야되는거 있는데 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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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안도 괜찮아요 사자의 아기 아 근데 자리아 같은거 뽑으면 발이야 아 왜요 13레벨에 쉴드 부수는거 있어 아 아 아 그러네 쉴드 부수는거 있네 1레벨에 사자의 아기 아구 근데 그 상대가 평들러 밖에 없다 그럼 제압도 괜찮아요 아 1레벨 4레벨 뭐 당연히 도발이고 7레벨에는 여기는 뭐 그 사자의 심장 아니 사자 심장 연전연승 저거는 너 별로라서 사자 심장 이거밖에 없네 사자 심장 10레벨에는 여기는 이제 약간 본인의 컨트롤 영역인데 내가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다 상대방 그 무막으로만으로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인도자 전쟁 인도자가 되게 좋거든 성능이 있죠 음 내가 무막 없이 보호로 보호 없이도 내가 상대 평 딜러들 무막으로 막으면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인도자 그리고 아군한테도 갈 수 있고 뭐 그쵸 근데 이제 막 불작 같은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보호 찍어야죠 불작 같은 거나 큰 데미지 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보호 찍고 침리아는 보호가 맞음 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10레벨에 뭘 찍었느냐 다른데 10레벨에 그 전쟁 인도자를 찍었으면 13레벨 웬만하면 돌격전차 찍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자리아 있으면 자리아 같은 쉴드 케이스 주위에 쉴드가 자리아 밖에 없는데 자리아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끝에 문투 가야되고 그러면은 10특에 전쟁 인도자면 여기도 돌격전차 네 그니까 자리아 같이 틴키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돌격전차라고 생각하죠 아이 나는 잘하니까 전쟁 인도자에 돌격전차 찍어야지 그리고 16레벨에 스토민드 스토민드 우리 편 뭐 메이지가 투메이지가 됐다 어쩌다보니 그럼 뭐 그땐 달라랑 가야죠 달라랑 그리고 요거는 근데 그래도 스토민드가 좋을 거에요 이속 빨라지는 것 때문에 메이지들이 뚜거기들이 보통 많으니까 얼라이언스의 영광을 네 무조건 얼라이언스의 영광 오케이 오케이 거강 바리아는 어떻게 해요 거강 바리아는 뭐 1레벨에 9강의 기회 4레벨에 거강 7레벨에 제기의 바람 10레벨에 방패의 병 13레벨에는 여기는 약간 이제 상황 따라해요 웬만하면은 제일 핏줄 높은건 필수의 애격이 제일 무난하게 좋고 그 다음에 16레벨에는 어차피 거강 바리아 그 한번만 버티면 돼서 그 16레벨에 아이언 포즈 찍고 20레벨 구강 찍고 음 궁강 궁강 어딨지? 여깄다 꺼강 여깄다 끝 공부 끝 끝 알자 이제 한판 해야겠다 첸까지 해놓을까? 첸 첸 첸 메이텍이 아는데 쓰세요? 네? 메이텍이 아니잖아요 첸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마비 나 이거 레오릭 골격 재생 마비의 휩쓸기 영혼 그릇 영혼 그릇 이동 속도 증가 똑같이 하면 되고 레오릭은 저 뭐야 요실 잡취 이제 1레벨에는 골격 재생 신단 랩일 때는 불지옥 신단일 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라 미쳐라는 거 무조건 아 저거는 클리어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7레벨에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착같은 소나기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상대가 만라에서는 상대가 아르타니스다 그럼 좌절 찍으세요 아 좌절 왜냐면 아르타리스가 벗어나지니까 깨지니까 W 꽂고 Q스킬로 도망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좌절 사거리가 길어서 Q스킬로 안 빠져서 안풀림 아 오케이 조금만 앞으로 따라가면 안 빠져나가지구 오케이 그리고 묘실 13은 망령 보통 이제 망령특이죠 2특 2개다 13,16 2개다 2특 여기는 고정이에요 13을 13에 똑같은 걸 무조건 난 찍어야 돼 13부터 찍었으면 16개면 똑같은 걸 무조건 찍어야 돼 13,16은 왜우리가 뭐 다르게 찍는 게 없어 W 찍었으면 16도 W고 2 찍었으면 2고 평타면 평타고 고정 평타하니까 개 세긴 하던데 세긴 한데 평타는 상대가 디아블로 같은 거 있어 디아블로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약간 이제 한번 들어오고 나면 도주기가 없다보니까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웬만하면 망령이 좋아 오케이 자 레오리 공부 끝 자 요한나 요한나는 열성의 성광 열성 그다음에 이제 뭐 진압 진압도 괜찮고 나 이거 못 깨겠던데 진압 저걸 안 깨도 돼요 어차피 두 명 이상만 맞추면 계속 슬로우 80% 고정인데 한 번에 네 명 맞추면 한 명한테만 맞춰도 80%가 되는거에요 저는 퀘스트요 어차피 근데 뭐 굳이 필요 없어서 그냥 퀘스트를 깨내려고 쓰는게 아니라 그냥 두 명 맞추면 슬로우 80%로 들어간다는거에 쓰는거라서 오케이 칠특 뀨탄 빨라지는거 어 저는 드러난 제약 찍어요 칠레벨에 십 년 말씀하시는거죠 칠레벨에 십 년 말씀하시는거죠 드러난 제약 찍어요 치 치유량 감소가 무난하게 아 그래요? 그럼 십특은? 이거는 웬만하면 축복받을만큼인데 상대방 두더기 같은거 있다 그럼 천벌에검 두더기가 장어먹킬 찍었다 천벌에검 쓸개집 찍었다 죽빵 아 왜냐하면 쩌불을 걸어줘야 되니까 예 그럼 난 천벌에검 이게 재밌어 그리고 축복받은 망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6레벨에 신성한의 해생 아 Q Q랑 2에 좀 많이 찍네 그리고 20특은 눈부신 보호막 어 궁강 궁강들도 나쁘지 않았어 요한나들은 어차피 요한나가 물론 실적 쓰는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궁강도 효율이가 괜찮아서 요한나 요한나 끝 공부 끝 이제 들어갑시다 게임 끝 끝 자 공부 다 끝났으니까 자 즐겨찾기에 다 등록해 놓고 자주 쓰는거 자 레오릭도 등록해 놓고 티레일도 등록해 놓고 디아블로 등록해 놓고 천도 아 나 첸 안 배웠는데 첸은 빼 철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 즐겨찾기 4개밖에 안 들어가 말도 안 돼 아씨 그럼 빼 이거 요한나 됐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자 갑니다 자 뭐하지 초강타 무라딘 연습 초강타 연습해봐야겠다 어디로 보내놔 초강타 연습해봐야겠다 어디로 보내놔 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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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무라딘 잘 안하나 승률 되게 별로 안 좋던데 승률 안 좋다는건 탱커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무라딘이 썩기에 그런거 아닐까 무라딘이 제일 처음 시작하면 주는 탱커 중에 하나잖아 아 적평성이 좋아서 그죠 그냥 아무나 쓰니까 이제 통계에 함정 통계에 오르면 주겠냐고 옛날에 레이너 족굴 때 레이너 줬는데 지금 지금 재인하잖아요 네 무라딘 제인하 티란데 이렇게 주지 않나 네 네 4개 주지 않나요? 무라딘 레이너 제인하 티란데 아니 레이너 안줘요 레이너 안줘 3개 중에 하나 고르는건 힘이죠 3개 다 주는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줌? 그냥 다 주지 아니 아니 영웅 무료로 할 때 되지 않았나 아니 무료로 진작에 풀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종료 선언할때부터 무료는 영웅은 다 무료로 풀었어야 되는데 정료 선언 근데 영웅 무료 선언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인첸트분들이 10만원씩 시공석 지르셔가지고 다 서버비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고마워요 인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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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폭풍 폭풍 강타 사특에 폭풍 강타 강화 어떤 노 노 노 노 무지 그렇게 과투자 과투자 탱커가 애초에 때릴 일이 없어 오케이 아 박멸자 찍기 싫은데 박멸자 찍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아 난 구슬특이 왜 이렇게 좋지 찍어야겠지 찍어야겠지 무라디니 이 스킨이 제일 예쁜거 같아 뭔가 멋있어 마스터 스킨 초강타 초강타 그 단축키 풀면 방향 나오나 맞았을때 날아가는 방향 안 나올걸요 그냥 치는 방향대로 날아가서 음 롤처럼 안되있어요 롤은 제가 알기론 나왔다는걸 기억하는 미신 공갔던거라 누댁이 있네 개빡도네 누댁이 나왔던거 같다 나왔던거 같다 계속 때린다 오케 계속 때린다 누댁이 아파이 쯧 먹어주고 아싸 나 시간 지나니까 계속참 오 진짜야 진짜였네 휴 갈고리 조심 오케이 노바라왜케 대놓고 썸? 저기로갔다 노바라절로갔다 휴 굿 아 안 맞네 저 어떻게 먹어 아 근데 캠프 타이밍 다 빨먹었어 캠프는 바텀 이기고 있을 때 아래 캠프 먹어줘 라인전 이기고 있으면 그냥 아래 쳐서 캠프 먹으러 갔다 에이씨 어 이제 먹으면 되겠다 그냥 이제 핫덤 조심해야돼 어 징 아자벼 아자벼 또 봐 주웃 이거.... 먹어주고 이제 일단 교 waren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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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내가 지키는 게 맞나? 맞아주는 게 맞나? 그래서 보통 탱커가 경험치 받아먹는게 제일 낫죠 뭐해? 어차피 날에도 있으니까 아 아퍼 형들 쳐요 나 얘 잡아야 되는데 계속 무한 너는 때릴꺼야 이거 어서 와서 무안들어 나기 누가 앉아보대? 아냐아냐 멸자 멸자 나왔을때 멸자 먼저 저 무안나오기 자 안죽여도돼? 아 뭐야 누대기 누대기 슛 젠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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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춰줘 나이스 치고 치고 브라지는 앞에서 어그로 풀어주고 오케이 내가 막아줌 용병 나왔을때 용병을 정리하는거는 방금같이 반핑 빠졌을때 자리 옮기잖아요 그럴 때 잠깐 여유있을 한때 치러가거나 아싸 오케이 잠깐할때 잠깐할때라고 오케이 아싸 굿을 다먹고 어 아니죠 아니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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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앞에 막아주고 슛 덩크슛 여러분 보스로 보스로 아이씨 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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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굴단 쪽쪽 빠는걸 치솟을 시킬까 유우우우 육풍좋아요 저런 조합일때 육풍좋아 아 육풍좋아 아 육풍좋아 어 화세도괜찮아 화세찍어버림 화세찍어버림 다가 없어 둘다좋아 둘다좋아 오히려 좋아 덩크슛 슛 슛 슛 슬랭 슬랭 덩크 이제 뭐함 이제 뭐함 이제 뭐함 이제 뭐함 계속 바텀 라인즈를 하는거죠 슛 슛 오케이 0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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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고둔 나 집가야겠다 마나 없어서 빵 우물 먹으라고? 우물 아껴야지 어 탑에 잠깐 거들어서 탑 투사먹기? 아 아래도있네 아래로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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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부서놓으면 우물 못먹고 되게 좋지않나 예 얘 차려 어 저 가야죠 나도가 나도가 슛 덩크슛 오케이 레이너 잘있어 왜 없어 오케이 탑에 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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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어요 왜 어 뭐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아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아 억지로 안 먹어야겠다 좀 더 좌감하게 줘 응 억지로 안 먹음 먹고 싶지 않아 그.. 안 먹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죽지도 말아야지 나, 죽은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죽음? 왜 이렇게 무라딘 죽였어요? 오오오 나레딘! 군형 다 뚫렸네 어떠깜? 어, 때려야지 아! 오케이 올라간 10렙 어 우리 쥐고있네 막기만 해주면 제가 다 때릴게요 근데 얘네가 때리고 얘네가 막는다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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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열받네 공포 공포스 아 개열받네 아 개열받어 아 아 하지마셈 쩡크랩 너버려 빵이영 쑤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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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 이럴수만 하지마 나 강타 못맞춰가지고 불단 못잡아가지고 쑤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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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우? 오 옌? 하나 둘 셋 어구오헞 귀울봐도 일이야 내가 초강태의 용법을 몰라 초강태를 초강타가 코딩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우왕좌왕함 팔려준네 우워 그러니까 다달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안되면은 밀쳐내는 용도로 쓰세요 그냥 던져버리는 용도 어허 머릿속에 지금 배달하는 것 밖에 입력이 안있어 맞아 어째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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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쎄키 갈라고 인쎄키 반피 빠지면 싸움봐요 반피 빠지면 어짜피 지적고 반피 빠지면 싸움봐요 자리 잡고 싸운거라 상대가 카라짐 있을 때는 너무 앞에 있으면 칠명공을 혼자 다 막거든요 오케이 아이씨 와 좋은데 딜 막을 수가 없다 같이 막고 아우씨 안맞아 아우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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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이나 우리 레이나 거기 거기 딱 서있어 딱 서있어 딱 서있어 아하 아하 아 둘께 못 맞추네 막아야돼요 우리 막아야돼요 레이너만 때리고 레이너만 때리고 막아야돼요 오케이 저런거 점팔 잡았어야 되는데 아싸 뭐야아 위에는... 우리에 오 오 가바 씨 칠명공격맞는다 choose 크루다들 의자 짜식나 아하 아하 막아 아하 짜증맞다 inyeg지 u만 맞았으면 다 닫는데 우리 빛 кам영 찍어줘 역전이 Ever 근데 역전이 돼 아 너무 빠르다 저거 보내주고 누더기 한 번 잡고 오케이 누더기 누데기 누데기 썩으라 타워 없어 타워 없어 타워 없어 이런 썩을 오케이 썩을 썩을 아 저거 구단 개빡도네 아 가지말지 아 가지말지 안가야겠다 아 일케 아픔 썩을 썩을 이게 그 초강타를 쓰려면 점프를 완전 붙어있자고 하네 앞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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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절대 못 맞춰요 초강타를 무조건 뒤쪽으로 그 16레벨에 듀오포도약 찍고 뒤쪽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점프 안하면은 이케 초강타 못쓰요 절대 못쓰요 타거리가 안 돼 타워 어 아래봐 이 새끼들 우리 덩크 없어요 우리 덩크 없어요 우리 덩크 없어요 4대5야 4대5야 오암? 아뇨 상업 상업 무라딘이야 아 피차 무라딘이야 아 피차야겠다 안피 빠지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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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되요 싸움 싸움 보는거에요 싸움 오케이 상업할수록 위에 밀고 있어서 이득이 싸움 볼거에요 싸움 봐야 싸움 싸움 봐 그래 그래 치고있다 치고있다 장난친다 싸움 치면서 싸움만 보면서 알고 걷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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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고 에고고 왜이렇게 빨리 침 너무 싸움만 봤어 슬라임 덩크 안 되겠다 계속 싸움 봐야겠다 막으러 가야죠 우리 망했어 이게 이게 쟤네 왜이렇게 빠르지 불단인가 불단이라 너무 섭섭하다 추가 딜도 없으면서 왜이렇게 세 개사기 캐릭 레이너 버프해 너무 섭섭해 그랩 그랩 레이너 버프해 아 찐득이 찐득이 너무 아파 아 그리고 초강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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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약간 시전기간 있네 시간이 네 살짝 실수가 있어요 그냥 투신 찍자 투신이 맞아잉 아 침착맨에는 침착맨에게 맞는 특성이 있다 초강타 안할건 무라딘 왜함 너도 맞지 초강타 맨이 합니다 침착맨식 기어도 가만히 있어도 기어할 수 있는거 샌드백이 되기 근데 투신 너무 적절함 오래 맞기 아무거나 해도 기어함 투신 늦게 죽기 늦게 죽기 그러면은 16레벨 석화까지 해야겠다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올드스쿨 진짜 극경 특성이네요 정말 올드스쿨 아니면 앱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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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존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석화는 좀 오 shelter 아 돌 되고 싶다 . 토속인 되고 싶다 토속인 되고 싶다 이미 갑옷정장에는 앱존까지는 이미 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걸로 오 여기 있다 이미 유체의 저주가 야 놈아봐 너 나 죽어 ㅎㅎ 나도 죽어 굴단 개쎄 그냥 나 다 녹여버리네 굴단이나 하죠 근데 노바가 나보다 잘하니까 이득이야 슬램덩 와 개쎄다 진짜 굴단 미쳤어 진짜 아 그루덴 아 라클도 좋아 아 그루덴 뭐야 피읍도 해 뭐야 저거 그루덴 안가진게 뭐야 안가진거 이동기 그루덴 이동기도 16레벨있지않나요 이동기 생겼어 마법진 이동 20레벨 아홉트 생겨 탈출기도 있어 뭐야 저거 마법진 개멀리가 먹기댐 다는거 봐 저 불멸자 다는거 봐 피 개어케어 20레벨 찍고 싸워야될데 공떤치면 20레벨 이동 오케이 막아야돼 막아야돼 막으러 가야돼 막으러 막으러 상대가 투사먹고있다 투사먹고있어 아 투사 이번거 한번 줘 그냥 줘 그냥 몇건 줘 어 뭐야 원격에서 때리네 아아 아아 여기 뭐있어 어 굴단 아씨 아아아아 아아 짜증나 아아아 퍼져 어 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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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걨리 아 너무 아파 와 누덩이 왜 이렇게 쎄 누덩이나 하죠 누덩이 저거 똥싸기 너무 좋은데 똥이나 싸죠 지금도 무라딘으로도 쌀 수 있음 와아악 추를 너무 못 맞춘다 다행이야 이번판에 큐를 못 맞춰서 다음판에는 큐를 잘 맞추는판이 될 듯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빵예여 내가 도와줬어 살려줬어 아아 별로다 빵예여 빵예여 안맞네 우리 안맞는다 안맞네 우리 안맞는다 안맞는다 안맞는건 무더기 큐같은데 빵예가 안되네 누가 치말못이 누가 초강타 추천했어 누구야 복을 풀었어 안맞는건 그리고 큐 적중률도 떨어져 그거 생각하느라 초강타 무라딘에 망치하니까요 아 수프아저씨 수프아저씨 극혐 아 수원 감사합니다 아 수프아저씨 개쎄 진짜 수프아저씨 흠 수프아 old 수프아 새우 수평하TER 수평해주세요 수평화 수수 수후 압존 해야겠다 압존 왜냐 압존 하면은 피감소가 적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움 됨 가만히 추진빼 한판을 한판을 더 할 수 있나 어떡하실라요 잠깐만 화장실 좀 아 옥냥이 귓말이 왔다고? 아 형 같이 하자 아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대회 멤버니까 오케이 초강 타면 안 찍으면 돼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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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Không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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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야 안불러 가자 아 딴 눌러 그런건 없어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우바락 걔 내주세요 안우바락 뭐야 끝났어 아니 아니 지금 그전에 호구조사하고 있어 시공호구조사 자기 모 제일 자신있다고 근데 안우바락 제일 자신있대 안우바락 자신있다고? 안우바락 벤해 근데 그거는 벤 안해도 돼 병건이 형이 아직 할거거든 나 무라딘 오늘 비밀 알아냈다 뭔데? 투신 안찍는거더라고 초강타 찍는거더라고 어? 왜요? 투신찍을거면 무라딘 안한대 원텐 원텐이면 투신찍긴 찍어야되잖아 아니 의미가 없대 왜냐면 봐봐 투신 특성 보면은 되게 심플해 20초동안 천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근데 그 천 얻어서 살거면은 어차피 사는거고 그전에 2로 빠져나가니까 초강타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거야 어차피 무라디는 안 때리니까 그래서 투신을 요즘에는 대세가 아니야 옛날에는 투신에다가 기능이 뭔가 붙었던거 같은데 음 투신 자체도 기능이 있었나? 주변에 비빌때 데미지 들어가는거였나? 태블맹처럼 아니 아니 막 무슨 뭐 사거리 증가 조금 있을거야 커져가지고 커져서 아 초강타 옛날 투신에 평타 뭐 하나 있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초강타를 찍는거야 무라딘은 그래서 오늘 배웠잖아 현지아 들었지 무라딘하면 초강타 찍어야되 제발 네 배웠습니다 저도 투신 찍지마 그리고 그리고 바리안 할거면 그 13특에 형 안돼 안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려줄래 아 그래? 왜요 왜요 저도 같이 좀 배우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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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마당이야 한마당 한마당 맞아요 한마당인데 보통 도발 찍잖아 바리안은 맞아 근데 여기서 전쟁 인도 이렇게 있으면 방패의 벽 십특의 방패의 벽이 아니고 전쟁 인도자를 찍어 돌진하는 거? 그 돌진 그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돌진하는 거 넣었다 뺐다 자신 있으면 없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근데 방패의 벽은 무적이긴 한데 아 이거를 그 넣다 뻗다 어그로를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전쟁 인도자가 더 좋다고 함 왜냐면 이 스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두 개가 다 너무 좋아 어 그래서 십특의 전쟁 인도자를 찍으면 아주 좋음 도발이나 거강이나 쌍검이나 전쟁 인도자? 응? 그 그니까 도발 뭐 쌍검 거강 다 있을 거 아니야 아 거강은 방패의 벽 왜냐면은 그거 해야돼 몰라 나도 그렇게 배웠어 아까 어그로 어그로 받아줘야 돼서 응 그리고 어 어 아 레오릭 레오릭 특성 레오릭 13, 16은 짝짝꿍 짝짝꿍이 뭐야? 13하고 16하고 보면 생긴 게 똑같애 특성이 배치가 응 13에 소나구를 찍으면 16에도 소나구 13에 레오릭 초성화 찍었으면 16에도 초성화 아 아 13에 평타 찍었으면 16에도 평타 짝짝꿍 아 아 147은 똑같이 가고 147도 그때그때 달라 4 4특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1특은 골격재생 고정 7특도 상황마다 다름 음 근데 오늘 배운거 그 활용하는거 좋은거 같아 바리안 특히나 돌격인도 좋은거 같은데 음 그리고 하고 오늘 그래서 방금 했거다 한판 어 괜찮았어? 개같이 패배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머리 안 들어왔어요 방금 아니 벌써 수학 개념 배웠다고 문제 다 맞는거 아니니깐 우리 한판 할까요? 한판 하자 아 이미 하고 계신가? 저랑 진수님께서 하고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옥양아 한판 하자 우리는 따로 우리 옆방으로 갈게요 아니 저기 진화형 불렀는데 진화형이 그 긴 말이 안보이나보네 음 아무튼 가자 안녕 여기 여기 아 이거 연습 한번 또 해야겠다 근데 영태형도 있다는데 영태형이 불러 불러 그게 오프라인인 근데 우리 한판 할 수 있나? 8시까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응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다 나오선 근데 그 긴 말을 못보는 상태인가 봐 진화형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나? 몰라 그럼 우리 둘만 해 아 여기 있네 게임중이니까 둘만 해 여기여기 아 둘만 할거면은 아는분들 껴서 하자 조합 맞춰가지고 그럼 다섯 시세 어 네 초대학기다 응 나 다음 나 다음 거는 그거 해야겠다 음 쇼 쇼 한번 할까? 아 WDR 한번 해봐야겠다 WDR 형 뭐해 그 뭐 준비했어? 나 무라 무라딘 무라딘? 그리고 아소스 음 그리고 커신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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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가르도 하고싶은데 레가르도 하고싶은데 레가르 하면 근데 안될거같애 해 근데 거기다 못할듯 좀 세이브 되는걸 해줘야될거같애 나 오늘 첸하고싶어서 첸도 할라고 어? 첸 좋아 나 첸 맞다 첸 특성 배워야되는데 뭐야 그대로 남았잖아 옛날에 했던게 용갈이 해봐야겠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겠다 니가 운보의 몽살이잖아 음 어? 저 동출중이예요 지금 유튜브? 어? 왜그래? 왜 그렇게 했어? 왜 동출해? 아이 누가 채팅창 아 나 아니구나 진화야 진화야 왜 아니었어? 아니 채팅창에 뭐 동출이라고 하길래 나인 줄 알아 난 잘못해서 유튜브 켜진 적이 있거든 우리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왜 이긴줄 알아? 왜? 우리 팀에 굴단이 있어 굴단이 있는 팀 이겨 굴단이 개사기야? 어 무라딘 녹아버려 조합 좋다 조합 이쁜데? 아 이렇게 공포의 정원 있을때 레오릭이 그 그 꾸러라 미천한 것들아 사특 그거 가는건가? 벌레들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상대 영웅따라 보는거 아니야? 근데 벌레 여기 그렇게 크게 그 상관없잖아 그래? 벌레 별로 안나? 벌레 많이 나오자 채깐이 벌레 씨앗 말하는거지 응 그거는 금방 잡으니까 아마 딴거 찍는게 좋을걸? 어 여기 평 이속 느려진것도 있던데 사특에 상대 응 사특에? 어 이속 느려지는것도 그치 이거 씨앗에 그 지키는 그 꽃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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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꽃들 있는데 그 애기 꽃들 금방 금방 죽일듯 나 나는 아싸 여기 평타가 엄청 많네 평타.. 평타들 그러니까 평타들 많으면 영웅방패 할 필요 없잖아 형 이굴단이었대 이굴단 신단에서 상대 2힐러에다가 10초 남았어요 나 어떻게 그럼 W해도 되겠다 이거 유지력만 갖고 오면 우리가 무수군이 일괄해 이거 어퀴함 형파 해보자 이 세계를 불탈이다 이 세계를 불탈이다 그래도 영광 아아 편하다 스킬들이 없는건 아니에요 형 나중에 게임할때 절대 포켓몬이 돌아 하지마 왜? 커서가 안보여 아싸 커서 크기 아무리 크기여도 이거 그사이에 그사이에 엄청 이득봄 좋아 넘기고 빵 아유 밀어버렸네 벽이 안되네 겐지가 하긴 하죠 겐지 아 계열받아 아 겐지 죽었다 아 겐지 죽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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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거리가 안맞았지 어 저기 또있다 쟤 왜이렇게 아니라 얘 뭐야 얘 아 리리구나 어 리리 못잡음 왜? 리리 우리가 못잡지 근데 캠프는 캠프가야되지않나 내가 캠프갔다올게 형 기다리게 내가 커버가야되 이 힐러 이 힐러 이 힐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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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잡으려고 할꺼던거구나 진짜 어 나도 가야겠다 빵이예요 에칼코마니아 뭐야 저쪽 근데 딜 없어가지고 이게 마나도 없는데 아 무라딘온다 무라딘온다 아 빵이예요 오케이 아 나 살아 아 나 거기서 하나도 먹었어 오 개피하고 오 개피하고 오케이 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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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무라딘 망치피함 빵이예요 뭐가 중요해 아싸 집가면서 영혼도 흡수하고 옆에서 아싸 영혼도 흡수하고 우와 좋아 우리 먹는다 시앗 어 나 간다 아 여기 박치기하기 아주 좋네 오? 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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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야돼 여기 와야돼 흠 한잔하고 못먹나? 아 못먹네 이거 아깝네 용을 뜰걸 그랬나 마자벼 준비해라 영웅들이요 다른 시앗이 곧 잘할텐데 꿀다니 먹제 뭔가 경험치는 앞섰는데 주도권이 없는거 같다 오케이 건성 이거 열다섯개 채우는거 같네 오케이 꿀다 났다 우우우우우우우웅 아싸 쟤 자잘 오어어어어 아따 에이쮸 오케이 오케이 아싸 게이드 이제 빠지자 빠지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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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해줌 가셈 근데 저쪽 조합이 너무 쓰레기인데 저쪽 그 아니 근데 쓰라리 잘 찍으면 괜찮을 듯 내 작은 씨앗이 고창할 것이다 수집할 준비를 해 이거 먹나보다 나 집 좀 갔다옹? 안 먹나? 이거 먹나?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먹나 주나 봐서 빼야 돼 빼야 돼 나 오프 아 공포에 화신해야겠다 이거 한 명만 아싸 우리 10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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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뿌옹 이리 오셈 하아 피쭈우읍 나이스어어어 아이씨 밑에 형 봐줘야되 우리 딜러 맞고있어 아 꺼머져야겠다 좀만, 좀만 시간 끌어주세요 굿 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나 노마나 노마나 오케이 가자 가자 딜러 다 버리고 알게 뭐야 안죽으면 돼 아싸 연습하길 잘한 번숨 켜기 아 이거 좋은데? WD야 좋은데? 아군이 특성이 10렙이라 덮쳐도 된다고 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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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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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렸다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헌슨 왜이렇게 부지? 어? 왜..왜 쥐지? 아 초강타다 봐봐 초강타 한다니까 원래 아싸 무란이 사망 나 집에 갔다가 쭈욱 빼봐 나이스 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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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앞으로 박치기 박치기 하면 또 피 차는데 어? 안 차네 개이득인데? 근데 저쪽 우리 건물을 못 건드리고 있어 교전해서 저쪽에 이득은 볼 수 있는데 개이득이야 이제 13특 아 나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 느리다 W 13특 미리 봐야겠다 지옥불 아싸 기..기술이력 성적이 낫겠네 아 뭐야 일단 갑자기 생명석 먹었나? 생명..아아 키가 지금 꽉 차더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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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어어 우리 없으음 우리 없으음 우리 밑에 있음 왜 이렇게 약함 왜 이렇게 혼자 들어감 아 2 대 2였는데 저쪽 갑자기 합류했어 어 그래? 안치겠네 근데 이거 왜 하는거야? 권숨이 뭐가 좋아?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얼씨 아 W 몇번 써야돼? 아아 권숨을 여러 번 맞춘 다음에 아아 그런거야 형이 천잔을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확 들어가서? 어차피 레오릭 있어서 되게 약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 못뒀어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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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나이소 좋았다 0 0 나이소 잡았다 아 개빨라 안가 이거 뭐하지 저거 빠른발 때문에 왜케 빠름 스킬이름이 빠른발이야 그냥 쟨 빠름 나 마나 붙어서 집에 갈게 아아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판하기 잘했다 좀 손 풀어야 된다 우리 나이 때는 손을 좀 풀어야 돼 맞아 손이 굳어있네 근데 언제 풀림 아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이건 Guten técn 왁 공항 잘 저희가 yt 탱탱탱을 나이소 나이소 와 센데? 나이소 갑자기 왜 풀피 됐냐면 알렉스트라자의 기술이죠 걸렸어요 나이소 아 이거 씨앗 맛있겠다 빵이에요 뭐야 이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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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거 빵이에요 막아주고 막아주고 나이소 좋았어 형 형 개빨리 돌아오는구나 또 와 빵이에요 들쳐내고 내 공포들의 힘을 만지키라 오케이 하하하하하 이게 빵이지 아 마나가 없긴 한데 만나지 말게 네 아싸 굴다니 힌트는 이기죠 우와 공포 어우 공포 오오 빵이 에헤헤 어 가야되나? 비싼거 없는데 좋겠구요 받으세요 힐 받으세요 응 안 가야겠다 무라디옹까 무라디옹 아이고 나 탔는데 저런거 저런거 초강타 했을때는 궁 그냥 날아오르는걸 써야겠다 아 오까비 아 어 애기 되겠다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 우와 단단하긴 죽게 단단하네 아까워가지고 게이드 게이드 이득 많이 받죠? 응 다 밀었는데 거기 어 무라디옹 일단 빨리 먹어 어 무라디옹 저기까지가? 좀 호전적이더라 좀 호전적이더라 야 이 자식아 무라디 이 자식아 이 형 머케야 지금 조심해 나 26개 회원증 26개 왜왜왜왜왜왜왜 가지마 가지마 응? 아 집에 가길래 나 디아블로야 왜 이렇게 생성된? 먹자 이거 오케이 수집하셈 빠지자 빠지자 도전 까지 트럴 아기 와 이거 안되나? 아 밑에 우리 밑에 딜러가 있네 밑에 딜러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악 리리가 서브 10 여파를 잘하네 우린 굴단 죽으면 뺏어야 되는데 근데 굴단이 있는 팀이 이겨 원래 굴단이 우리 그 죽어있었어 근데 내가 못봤어 아 나이스 잘 잡았다 나이스 어 무라진 안돼 빵이에요 어 근데 핵 안오네 컷인 대기 영원히 컷인 대기 피하고 오케이 빵이에요 핵각 아니었나 또 살아가 또 살아가 번숨 별로 같애 그 묘실 가둬놓고 번숨 하면은 어떻게 일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아 맞네 묘실 하고나서 해야되네 이런 기본적인걸 이런 기본적인걸 어? 루시우? 미친건 아니야? 오 잘했다 와아 묘실 진짜 미쳤다 미친 루시우 끝까지가 아이씨 어디야 아싸 쿵뺨 아 여기는 바론이 없어가지고 오오 어 네네 나이수우우!!! 원숨 Beth 오에에에에에에에어어 Honduras 시우이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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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 좋다 야 무실 좋다 오케이 츄즈킴 와아 죽였다 죽여 오케이 이게 빵해지 오더버 아이고 나 꽃이 됐어 애기꽃 빵해 내가 맞는다 내가 맞는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나 회복시켜줘 일로와 일로 더럽게 안죽네 WD야 더럽게 안죽네 괜찮은거 같은데? 아 좋아 좋았고 디아 한번 해봐 아 형 없다 디아블로 아니야 이건 디아블로가 아니고 뽀삐탈론 신지다 우솔이야 뽀삐탈론 신지다 우솔이라고 불러줘 디아블로 아니야 뽀삐에 갖다 박기 민기가 룰 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나 잠깐 디코 좀 갔다올게 탈론에 표창 퍼뜨리기 신지 뒤에 넘기기 아우솔에 입냄새 뿌 뽀삐탈론 신지다 아우솔이야 뽀삐탈론 신지다 아우솔이야 뽀삐탈론 신지다 하하하하 형 나 잠깐만 디코 좀 따로 갔다올게 어 이론산 모든 궁이 있는 멜피스트 어때 하하하하 그 흙 케넥카소츠조이 라즈의 두분정신교육 좀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승리하려고 시공기사만 믿고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사실 WD야 이거 기술도 몰라 뭔지 발구르기가 3회 적중할 때마다 한계의 영혼을 얻고 보유한 영혼 하나당 화염 발구르기 회복력이 증가 W를 회복하는 거고 W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원래 회복이 되는 건데 더 회복이 되는 거고 기절시킴 W 아 W 받고 W 받고 W앞도 이렇게 한 거구나 나 이것도 안 쓰고 했네 떠 큐떼 E 떠네 아 나 이것도 안 쓰고 했어 그래서 괜히 더 못해진다 아 맞다 아 더 못해진다 아 이거야 발구르기로 걔 맞추고 30% 증가시킨 다음에 번숨으로 하는 거야 13에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초당 데미지도 주면서 이걸 유지하는 거구나 계속 30% 스택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느려지게 하고 느려지게 하고 느려지게 한 다음에 기술을 유력 증가시킨 다음에 뿌우 하면은 이 정보를 이제 습득해버렸네 개쎄잖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 오탈 신설의 소리 세짐 아 근데 난 갖다 받기가 좋은데 갖다 받기 갖다 받기 요거 좋아 큐디아 벽 많으면 큐디아가 더 좋은데 그리고 요거 아기 아니야? 아기가 더 좋은데 여쉘 여쉘 여쉘을 해야 되나? 아기가 제일 구리다고? 아기 데미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기 아기 여쉘가나? 아니 난 사자왕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사자왕이 다 알아 아기 아기 안쓴? 쓴다고요? 아아 왜 아기 안써? 데미지 잘 나오는데 아 난 큐디아가 맞아 나는 큐디아가 내 스타일에 맞아 난 큐디아 할거야 침착맨은 큐디아가 잘 맞음 침착맨은 투심무라가 잘 맞음 침착맨은 착취의 무리 안욱이 잘 맞음 침착맨은 투심무라가 잘 맞음 그리고 안욱을 난 이게 참 좋아 이 저격수 안욱 사특의 이 지하의 왕 저격수 안욱이 참 좋더라 병건이 형 응? 민기가 초대하면 들어가면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돼 아 아 오케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게임하라 그러면 게임하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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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에겐 침착맨에 맞는 특성이 있다 이러니까 기열이 형 같네 기열이 형 맞아 맞아 기열이 형 특화 특성 근데 이게 매력인 거지 사실 티오스에 자기가 찍고 싶은 특성 찍으라고 있는 거지 아니 그 롤 하는 사람한테 내가 특성이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개 좋아하더라 그 롤 하는 사람들 스트리머들 있잖아 근데 요 특성이 특성 하나 찍을 때마다 아이템 하나 생긴 코어템 하나 공짜로 생기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찰떡같이 알아 듣더라 아 그치 아 우원박 오셨네 우원박 하이오 아 배정민이 형 하이오 어? 형 긴 말 드렸는데? 어 긴 말 줬다고? 아니 영태형 따로 내가 줄게 찌지직은 모두 준 사람이 잘 안 보였어 별로야 아 채팅 쳤었어 내 방에서? 아니아니 진화형 진화형 어 진화형 따놓을 디코가 없다던데? 기다려봐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형이 줄래요? 디코 없는 것도 좋은데 내전 아니니까 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영태형도 따놓을 없는 거 아니야? 영태형 있네 저기 따놓을 내전 아니니까 여기 있습니다 영태형도 따놓을 없는 거 아니야? 어 누구 그 스테레오 믹스 드린다 진화형 영태형도 따놓을 없는 거 아니야? 어 누구 그 스테레오 믹스 드린다 진화형 어 누구 그 스테레오 믹스 드린다 진화형 어 누구 두 번 들린다 응 누구 두 번 들린다 쏘냐 쏘냐도 이거 쏘냐도 이거 얼굴 무늬 아닌가? 몰라 이거 나 얼굴 무늬로 알고 있는데 뭐야 여기였어? 쏘냐도 여기 여기가 이제 아 이거다 이거야 경로단 아 우리 저쪽에 있었지 저 경로 여기 진짜 다 모여갖고 쉬고 계시라고 그늘에서 여기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저 지금 철조로 MVP 받았거든요? 아 미쳤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미쳤는데? 아 깜짝 놀란다 진짜 시청자들 지금 깜짝 놀랐다 철조로 해야겠다고 어 진짜 MVP라니까 MVP 깜짝 놀랐다 아 그 정도예요? 누가 올렸다 누가 올려 송아빠 아까 전에 들리던데 계속 송아빠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 공량아 알려줘 스미가 아니야 스미? 그거 그거 스픽 그 헤드셋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헤드셋 쓰시거나 이미 썼어 어 지금 안 들린다 게임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마이크가 안 울리는 게 아니고 방송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방송에서 키면은 다시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니면은 그럴 수 있어 히오스에 히오스 내에 그게 약도가 아니야? 켜낼 수 있어 방송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사라졌다 지금 사라졌다 지금 사라졌어 잘 모르겠다 이거 큰일 나는데 음성대화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안 큰일 났어 나 블레이즈 돼야겠다 잘 됐어 저기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보세요 잘 됐어 유튜브 영상 블레이즈 있잖아 응 벙커보다 연소가 좋은 거 같아 형은 연소가 맞아 종수야 정권이도 연소가 맞을 거 같은데 종수야 왜 벙커 안 쓸 거면 블레이즈를 하는 게 아니야 벙커나 벙커는 연시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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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야 야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차였습니다 배도란씨 야 번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번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이 삐죽 나오려고 야 이게 또 이게 또 무슨 축제장이야 너무 좋네 죄송하지만 그럴 일 없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했거든요 시장님께 시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받습니다 시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받습니다 시오스 예예 가까이 있으면 세뱃돈이라도 주는데 못 주네 카카오톡 페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명절이면 세뱃돈이라도 주는데 아 가깝지 않아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영태형이 다 주면 되겠네 카카오톡 되니까 카카오톡 히오스 초보라서 그 예전에 그 트래벨 시절 때 그 설치하던 그 그 김성태가 아니라는 걸 실력이 많이 달라졌다 아 툴츄럴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낫던데 그때 설치했으면 더 빨리 행복해졌을 텐데 아니 아니 그니까 성태가 지금 설치기사 됐다는 소문이 있어 어 어 그때는 제가 제가 그때는 그 히오스의 참맛을 모를 때 이게 한 30개 되니까 알겠더라구요 나중 되니까 알지 나이든가 알겠지 새벽에 설치하러 갔는데 음료수 한잔 안주던 성태군 아 아 진짜 종수 먹을거는 다 기억하거든 먹을거 기억은 아 먹을거 못참지 아 먹을거 촉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 음료수는 오실 때 그 집들이 오시는 분들이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아 그리고 성태군이 또 히오스를 또 접하니까 의젓해졌잖아 그럼요 아 확실히 히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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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대가 돼야 이게 참 맞지 맞아 맞아 그게 맞지 이제 CS를 먹기가 이제 귀찮더라구요 네 요즘 어떤 세상인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먹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소완 형님 뉴비라고 해놓으시고 128레비신데요 아 저 옛날에 한걸 옛날에 한 번씩 해봤더니 저렇게 되더라구 아니 뉴비 128레비 되셨다고요? 아니 옹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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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과스라이팅 겁나 또 레벨 가리는거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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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벨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뉴비 백오름님 수증 알잖아요 소오름님 어제 완전 인체 캐리했다며 아 초대 나도 초대 좀 뉴비 초대 형님 5프로 해두셨나요? 아 맞아요 미안해요 아 아 아 아 아 야 필살기 준비했어 오늘 다 뒤졌다니네 이거 뭐야 나도 이거 하고싶어 나 지금 필살기 장난아닌데 형님 뭘 쉬고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오빠 그거 아군도 죽이는건 아니죠? 프로필사진 종수야 프로필사진 이거 어떻게 해? 프로필사진? 그거 오른쪽 초상화변경 멋있지 오른쪽 초상화변경 그거 귀엽는데 흑드라곤 뭐야 흑드라곤 멋있지 흑드라곤 멋있지 어떻게 하는거야 나도 그거 할래 저희 나도 저거 할래 그 저기 따윤이팀 대 베돌아스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첫판이에요? 네 어차피 돌아가면서 1번씩 할거에요 우리팀 우리팀 사실상 옥캠 옥캠이 짜신거에요 어떻게든 두팀 팀 팀 한판이라도 비교하고 야 근데 맞았잖아 벨레슨 진짜 옥스라이팅 겁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쟤는 또 자기를 못 믿네 두팀 다 준비되셨죠? 이거 금지 있는거에요? 예 오케오케 금지있음? 우리 다 아 근데 코인 몇개야? 코인 몇개야? 코인 두개래 첫판은 그냥 밸런스는 한판씩 들어갑니다 평가전이라고 합니다 평가전 평가전 오케오케 전력을 다해주세요 밸런스 안맞으면 서글게요 예 전력으로 전력으로 듣고 나누겠습니다 밸런스 안맞는것도 재밌겠는데 재밌지 재밌지 저희 밸런스 3번번 하겠습니다 저희 밸런스 3번번 하겠습니다 밸런스 3번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갈게요 우리 1번만 가야되나? 우리 몇번이야? 진짜 말 많다 진짜 말 많다 말 왜케 많아 1번으로 가 후회하기 싫으시면 노바벤하십시오 와 뿅기고 들어오네 그냥 뿅기고 들어와 얌얌 쟤는 왜 또 안가냐 여기서 계속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너 수다 떨러왔지 아 김성태 뭐해! 야야 석호야 어 이거 밸 1벤만 넣을까? 밸 없는거보다 하나 정도 있는게 낫지 않냐? 2 밸 해도 될거 같은데 2 밸 혹은 1 밸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 2 밸? 일단 2 밸 넣어볼까 아니 왜냐면은 풍님.. 풍형님이랑 아까 원채민 사람들 눈치 것 같은데 풍형? 풍형 올라운던데 아 그래요? 네 올라운데로 쟀어 아 나 내려가야돼? 올라가시면 됩니다 풍형님 올라가시면 됩니다 1번으로 예예 뭐야 언제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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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왜 왜왜 뭘 어떻게 하냐 하면 되지 형 우리가 이겨야 걱정니은 저골 저골은 전형적인 디아 그 대가리받기 맵인거 알지? 디아여야지 여기 여기 견제하는거 좋은것도 좋고 야 저 까마귀구나 철조대기중 제가 영태형한테 카톡으로 두개 준비해오라 했는데 영태형이 어제 완벽하게 해봤어요 영태형이 뭐했는데? 뭐했는데? 대스윙 대아카 대스윙 대아카 대스윙은 대스윙은 전형 잘할거 같은데 대아카도 돼? 대스윙을 하면은 저쪽에서 카운터당할 수 있기나 도트 데미지 뭐 이런걸 쓰인거 있잖아 근데 쉽지 않을걸요 형님 그 일단은 소 밴할게요 소? 소 왜 밴해? 소 왜 밴해? 던때메 아 던 잘하네 그래? 오케이 제 손 장인이야 안두인 안할거면 안두인도 잘하더라 안두인도 밴할게 둘이 아 그래? 안두인 좋던데 안두인 너무 좋기도 하고 문양이가 할거 아니면 밴하는게 좋고 안두인 그 자체인 우리 요한나 밴 안하면 잡을 수 있어? 있어 있어 아 잡을 수 있어 요한나도 할 수 있어 저기 자 이제 오늘은 진심모드로 할게요 평소에 너무 좀 약한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예 예 참고로 이거 상금 사비로 50만원 넥클릿이 냈대요 아 넥클릿? 종수 종수 켈타스 안하면 철조 대기중 철조? 철조 대기중 철조도 잘해 철조도 잘해 철조 느낌있어 철조 느낌있지 형 요한나 형 요한나 할래? 디아블로 할래? 난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고 요한나 잡고 철회삼조 철조 철조 절대로 의복이 벗겨져서는 안된다 철조 뭐지? 의복이 찢어져서는 안된다였나? 철조 연관아 그거 뭐야 암흑아람 암흑아람 이거 디아블로 빛나래부터 하자 디아블로 빛나래부터 하자 디아블로 빛나래부터 하자 디아블로 하면 타이커스 하면 어떡해? 나 녹아버리는데 사르르 사르르 아니야 데스윙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대아카도 돼 괜찮아 빛나래 있으니까 대아카 글로벌 두개 안 디아블로 가? 디아블로 가 디아블로 가 빵 이거 하지마 자기 떨어져 일났네 저기 디아블로 아마 고를거야 병수형 그거 평타 스킬이야? 얘 스킬인데 한도 안할거야 그리고 아누바락이 아누바락이 AP한테 강한애라서 평타 두개 섞으면 아주 좋은 음 이거 뭐해야 돼? 운명아? 진화형 그레이 메인 금해? 와 웃어 이게 야 저거 형 한조하고 싶어요? 무독한 다음에 말뚝딜 개쎄다 형 한조 가능? 한조하고 싶음? 아냐 아냐 한조 안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합에서는 금해립인가가 그럼? 타이커스 괜찮을 것 같고 타이커스 안옵 때문에 그 일단은 금해하고 진화형이 나머지 형 하나 하면 될 듯 나? 나 대싱해 그냥?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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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그럼 그 그레베랑 대학가 가자 나 나중에 대학가 대학가 키탱이네 오케이 대학가 저쪽 폴스 하려나? 폴스에서 합류 딱 종수 형이 나머지 폴스나 뭐 하나 형이 여기서 킬캐치 할 거 근데 폴스까지 하면 빛나래 대학가에 폴스까지 글로벌 궁이 세 개라 동수내륙지에 분노이잖아 동수내륙지에 분노이잖아 동수내륙지에 분노이잖아 오히려 좋은거 아냐? 그럼 오히려 좋잖아 오히려 좋아? 동수내륙지에 분노? 어 아니면 레이너 무난하게 딱딱하게 레이너 레이너 타이커스 무난하고 쓰랄 왜냐면 레이너가 겐지 완전 싫어 완전 세던데 노을이 쉰다가 누가 소울읍이야? 레이너가 그 그 뭐지? 그 까마귀 국물 먹는거 취소시킬 수 있잖아 그 아 오케이 레이너 레이너 괜찮을거 같애 저기 암살자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베스트잉거 취소 레이너, 폴스, 타이커스 셋 중 하나 정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어 뭐? 폴스? 난 근데 형 레이너 하고싶으면 레이너 왜냐면 겐지 살아남아야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난 폴스가 좋아 아니면은 아니면은 바리안 아니다 어 폴스 안했어 경수형 아니 피크하거나 속보이스가 좋다그러면 어떡해 아니야 레이너가 더 좋아 레이너 레이너도 괜찮아 오더다라며 아 아 벌써서 근데 레이너 평타야 레이너 평타 아 할만해 됐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 오늘 진심모드를 했어 안했어 움직이면 되잖아 괜찮아 어 했어 안했어 시작 가자 자 우리 옹냥이 오더 잘 들읍시다 네 오더해요 오더해 오더해 우리 용병 용병 언제 하자 나 몰라 근데 용병 언제 먹지 우리 몇 초에 먹는거 있었는데 옛날에 막 초단위로 했었는데 알아라 대아카가 탑 가고 어 그리고 어 용병을 그레이 메인이 먹을거니까 일단 미드를 내가 미드를 내가 잠깐 맡아놓고 어 어 일단 대아카 이거 탑 되세요 미드를 수명히 갈까 그래 어 종수형 Q 올리고 평레이너 가는거야? 어 그리고 종수형이 아래에 나온다 종수형 아래에서 솔바텀 오케이 나 바로 위에 하나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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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제품으로 간다 그럼 어 아 괜찮은 우리 내가 탑 가고 나 올라갈게 종수형 솔바텀 종수형 솔바텀 뭐 구하라고? 나 내려가요 진호형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뛰세요 아 겐지가 있구나 진호형 이쪽으로 슬슬 죽어 아래에 겐지 왔어 아 확인 겐지라서 킬각 추면 안돼요 이거 우주에 공격 캠프 잡으라고 이제 네 잡으시면 돼요 어 겐지 잡아 겐지 잡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던지네요 우룹씨 어 이렇게 던짐? 몰라 아 아파 집에 갔다 가야겠네 아 응략이 백업 나이스 나이스 저쪽 용병 먹으러 갔다 저쪽 용병 먹으러 간 미드 오케이 이렇게 용병 먹음 시야 밟음 미드 바텀 쭉쭉 밀대요 아 좋고 캠프 좋고 아래 먹어 아래 먹고 아래 먹고 번개 뭐야 저거 우사 죽네 뚜덜 펴줘 우서 예 아래 계속 들이고 계세요 어 나만 믿어 겐지 거리 조심 오케이 아 쟈라 워킹쌤 겐지 위치 어디야 겐지 형 쪽에서 막 이런 데서 나고 나 우서 쪽으로 한번 가봄 우서 쪽 우서 쪽 어 있네 왜냐면 형 밖에 노릴 사람이 없어 겐지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금 줄진 저거 한번 오 줄진 맞딜 세다 나 미드감 당연히 자식 자신감이 깨우네 응 여기 겐지 왔다갔다 하다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어디로 가 어 아 잘못 들었다 뭐야 저기저기저기 아래 한번 와서 같이 막아줘도 좋을 듯 아래 투사라 오케이 아 아픈데 오케이 오우 김진 너무 아프다 위에있게 좋은데 아싸 영혼석 달달 나 이거 먹고 가야지 미드 사라졌어요 탑으로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아 용병 먹겠다 오우 야 집 갔다 올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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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남아있어 번개가 너무 아파 생각보다 이제 두 분 탑으로 올라가고 저 혼자 천천히 올라가죠 우리 대치 오래함을 할수록 좋음 네 형만 들고 올라갈게 두 분 탑 두 분 탑 세트 누르고 탑 탑 탑 탑 탑 잠깐만요 집에 같아서 바로 올게요 제트로 네 탑 가라는거지 응 들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에벨 에벨 바로 클릭 바로 클릭 바로 클릭 상대 투사 막을 때 바로 클릭 스턴인가 오케이 내가 한번 클릭해봄 오케이 클릭하시고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굿 자 일단 저거 벌써 빠졌어 이제 겐지 이제 합류 못함 내가 밀어낼게 점령하세요 천천히 겐지 들어오면 죽겨요 자 아누바락 뒤에 아누바락 먹었다 먹었다 겐지 변이 네 둘짓 넣어야겠지 오케이 자 천천히 영태형 제가 빼고 네 네 오케이 아누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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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나 한번 넘기기 또 있어 오케이 자 천천히 자 점령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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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조심 이런데 조심 이런데 안전한데로 가셔야 돼요 동물 천천히 이동 뒤로감 둘다 7대7 우리 시야탑 있는데로 공략이 쟤 있지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누바락 빠졌거든 2 자 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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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너없어 쓰랄 마너없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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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꺼지시고 홈 살아요 내가 클릭할게 네 주일즈 미드 자 미드 갈게요 네 어 아 그럼요 여기는 디아블로 벽궁맵이에요 용병 드시고 용병 드시고 용병 드시고 이들 좀 밀자 아누바락 탑 돌격병 저거 찍어줘 겐지 이쪽으로 와 겐지 여기 주시면 여기 겐지 지금 여기쯤 아 승우아빠 좋고 아누바락 탑에 있어 네 오케이 확인 아누바락 아누바락 이 빠지면 그냥 물면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제 대하카 아래로 내려올 준비 오케이 어 뭐야 이번 공부를 할거야 어 우리는 무조건 글로벌이어서 대하타들이 있잖아 미드에 줄질 이거 바텀 밀어야 될거같아 좀 오케이 바텀 밀고 바텀 밀고 바텀 밀고 우리 선 10렙 천천히 하죠 이거 병건이 형 오케이 천천히 10렙까지 내려간다 확실히 하죠 나 미드 한번 밀고 갈게 영태형 바로 내려오지 마세요 한 라인만 더 믿고 살짝 빠진거 지금 이제 곧 10이거든 우리 10 10 10 10 10 10 10 야 저거 먹는다 먹어 됐어 나 왔어 오케이 나이스 그냥 먹었는데 업어치기 보여주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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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드러면 모을게요 조심조심 상대 아직 불핵 오케이 어 저쪽에 먹었잖아 저쪽에 먹었어? 나 이거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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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투사 투사 먹어야 되고 우리 라인 투사적으로 미네 셋 나 투사 먹을게 어 이거 우드 칠까? 우드 쳐도 돼 우드 쳐도 돼 나 라인만 끌려줄게 우드 치자 영태형 살짝 사리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모습 보여줄게 나 지금 이것만 밀고 갈게 라인 갑자기 사라지면 너무 튀어나니까 오케이 간다 이제 어 겐즈 미드 집에 가야겠다 애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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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간다 그럼 티 안나게 사베 이거 우드 먹고 상대 우드로 가도 돼 맞아 그래야 돼 상대 우드로 가자 상대 이거 공물 클릭하는데 괜찮아 이거 줄게 오케이 상대 우드 상대 우드로 갈게요 그 다음 그 다음 저거 상봉을 먹자 상대 우드 가고 상대 우드에 어 저쪽 먹나보다 우드 한타 좀 비 한타 좀 비 저쪽도 안줄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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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들어와야돼 디아블로 여기 조심 나 좀 멀음 페이시짝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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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여기 여기 태아카 들어오세요 세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카 들어오고 태아 스탁 어 저쪽에 저쪽에 어 저쪽에 힘취해있는데? 몰래 먹어봐 몰래 먹어봐 내가 어그로 끌게 어그로 끌어 계속 끌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날래 날래 이거 가지고 들린다 소리 들린다 어? 이러면 어? 이거 이게 히오스지 오오오 투나치게 해야되는데 막아야되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이거 시간 끌면 저쪽 계속 터짐 시간 좀 끌자 천천히 먹어주고 레이너 주짐 미드로 가있음 미드로 가면 미드로 오셈타 미드로감 근데 이거 아 근데 투사를 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13치고 그 미드 밀자 아 이거를 지금 밀어야되는게 얘네가 죽어가지고 경험치가 다 로스가 생겨 여기있어 먹어줘야되 일단 이거 너무 퍼졌다 우리 라인을 먹어야되는데 라인을 먹어야되 안그러면 다 녹아버려 저검치가 오히려 이거 투사먹지 말고 라인을 먹어야되 뭐야 이게 벌써 끝났는데 이러면 다음 턴 한번 보죠 어 요거 먹자 각자 투사드시고 라인 좋으니까 총검 얍 천천히 따라가면 될지 미드 다 붙었다잉 아 줄진을 보던가 겐즈를 하던가 어 줄진을 보던가 겐즈를 하던가 어 어 대아카 내려와야돼 세트 괜찮아 나 한번 어 나 없는데 세트 겐즈 총괄 아 죽었다 아 뭐야 이거 안 돼 죽어 터져버렸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어 어디야 죽았다 토플 지나서 빨빨리 가는 중 내려가는 중 대아카 왔어 대아카 왔어 우리 내가 새할 아 근데 줄진 엄청 أي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v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치 이거 제트를 최대한아끼야 돼 !". 어떻게 할지 series ㅋㅋㅋㅋ 줄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잡을게 없네 금애랑 니아랑 같이가서 대아카랑 우회되지 않을까? 저거 너무 센데 빡세다 빡세 대아카가 뒤에 숲으로 있죠 영태형 롤로 따지면 뒤에 숨어있다가 특성차 난다 특성차 아직은 저 아래에서 먹고 제트 안쓸게 이번에 두개다 저기 공물을 모으거나 아래에 막아야겠는데 선택은 간단하다 라인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괜찮을듯 아래로서 여기있거든요 우리가 일찍 모이긴 일찍 모임 지금 근데 랩차 나는데 아니 특성차 나는데 괜찮아? 줘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줄까 그러면? 괜히 여기서 아예 터져 그럼 여기서 한 터 터지고 특스 그 저 공물 저주받고 하하하하 이거 일단 받자 나 죽겠다 이거 와 죽었다 죽었다 바텀에 넷 아섯 이거 우드 오겠다 우리쪽으로 이제 바로 우드거든 일단 라인 라인 바꾸자 바텀 터지고 천천히 천천히 히오스는 역전이 돼 히오스는 역전이 돼 16만 찍고 하면 또 돼 상대 아마 이거 사라지면 우드 칠수도 있어 그 생각만 우드 분명히 올거에 눈에 안보이면 우드 한번 갈지 파워가 안돼 나 18초 너 까마이 걸려 오 좋아좋아 어 어 여기여기 묶였다 풀어줄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 여기 위쪽으로 타 근데 역전이 돼 아 와 와 줄진 피치한거 아 한타에서 말린다 그니까 우리가 초반에 좋았는데 그 아까 우드 한타 거기서부터 좋았네 한 번에 밀려버리네 제대로 제대로 줄진 우리가 대처가 안된다 줄진 앞라인 싸우면은 끝난건가 와 잘하긴한다 근데 끝난거 같은데 중간에 한 번 말린게 와 한바일컨이네 응 그 그 우드 우드 거기서 한 줄진 대처가 안돼 응 우드 오른쪽 위에서 싸울 때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근데 나쁘지 않았어 저게 2군이야 2군이야 여기가 1군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1군이야 여기가 1군이야? 어 여기가 2군이지 여기 얍얍하고 저기 수그룹이랑 있는거 아니야 여기 이따가 둘이 하는거 한 번 보세요 근데 우리도 1군이잖아 우리도 1군이야 우리는 1.5 우리는 1.5 우리는 2군이 없어서 우리는 1군이야 그냥 기어리 형이 기어리 형이 있자 기어리 형이 장군이랑 기어리 형이 있자 기어리 형이 장군이랑 기어리 형 왜 안오는거야 기어리 형 아 기어리 형 짬밥이 아니 13분만 끝났네 기어리 형 로르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빨리 끝났네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아니 이게 좋았는데 우드 싸움에서 그 줄진이 그 줄진이 프리딜하니까 이게 안되네 20레벨을 못 찍고 끝났네 홀스가 나왔어 괜찮다고 한데 그게 히오스의 매력이야 노서렌 노스트레스 노서렌 노서렌 노템 세번째 말하지마 영권아 세번째는 말하지마 세번째가 뭐야 노템 노템 노템은 스타에 있는데 그 이번에 저희랑 배돌아즈랑 하면 될 것 같은데 맵을 어디로 혹시 하시겠어요 맵을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거 하자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게 뭔데 정말 유리한 맵이 어디야 우리한테 잠깐만 고민을 좀 해보자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게 뭔데 엄청 유리한거 종주형 나오는 불죽신단 할까 내가 나와 테마 맞추어서 아 피곤나다 우리는 우리는 잠깐만 맵을 근데 내가 봤을때 우리 3라인맵 해야돼 2라인맵도 나을 수 있어 3라인맵은 2라인맵 원래 2라인맵 근데 3라인맵해서 운영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우리는 그래 팟탑 한번 해보자 팟탑 팟탑 해보자고? 팟탑좋다 팟탑좋아 팟탑으로 만들겠습니다 팟탑좋다 팟탑은 갑자기 싹 밀릴수가 없어 토를 쏴야되서 팟탑은 잘할 수 있어 팟탑이 뭐야 팟탑 쏘는거 팟탑 쏘는거 팟탑 쏘는거 그게 뭔데 그 뭐냐면 형 보면 알아 해봤어 제가 바론 뜨면 얘기해드릴게요 팟탑은 쏘는게 돼 팟탑에서 대포 쏘는건가 상대 핵을 때리는게 아니라 그게 뭔데 그 신단을 찍으면 상대한테 그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해당하는 대포를 쏘 아 그거 총알수만큼 맞아요 타워수만큼 그게 우리가 위리해? 그게 운영맵이긴 해가지고 나름 운영이 돼 우리가? 혹시 두 분중에 줄 할 수 있는 분 줄 승우아빠 줄 줄 그게 누구야? 줄 네크로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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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해보셨어요 혹시? 주케야 줄 해봤잖아 같이 했잖아 같이 형이 줄을 신나게 했었는데 그때 신나게 1라인 2라인을 다 먹으면 돼 2라인은 그래? 형이 미드탑을 안죽고 먹어야 돼 근데 그니까 롤로 따지면 그 안죽고 먹는 누구지 롤류법으로 해서 형이 알아들을거 같은데 그래 죽고 있는게 뭐야 나 이번에 뭐가 데스인가 여러분들 롤에 비슷한 캐릭 뭐있음? 형 너무 잘하는거 야 뭐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데스리이 좋을 것 같은데 Meh 데스루이는 피오라 스플릿은 피오라 피오라로 그냥 미니어만 먹으면 돼 신즈도 Só그랑 그냥 로렌은 두라이를 먹는 캐릭터가 없어 비유하려고 하지마 말이 안돼 아 그래? 어 그럼 신즈드처럼 하면 돼 신즈드 근데 죽으면 안 돼 신즈드처럼 그래 아니 근데 승판님 초보인데 두 라인 되겠어? 아 전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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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제일 레벨이 낮은데 막 무리한 걸 요구하네 아니 형이면 할 수 있지 아니 보니까 엄청 빨리 끝나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 같기는 아까 우리가 소규모도 잘하다가 한타 빵 져서 그래 근데 왜냐면 저기가 한타를 맨날 연습해가지고 저기가 한타를 잘 할 수 있지 저쪽은 원래 피지컬이 좋으니까 어 그 들어가기 전에 상대 조합보고 싸움 구도를 한 번 딱 얘기하고 가도 될 듯? 어 그럼 우리 원딜하고 스펙 캐스터 누구 할 거야? 아 나머지 네 명이 여기 잡는데 어 야 나머지 네 명이 여기 잡 그래? 어 이 팀도 잘하네 넥클린 님의 어 내가 광장이야? 어 인간젤리 님하고 넥슨잉 밴? 그럼 영태형 데스윙 안하고? 난 아닌데 대학하여도 되고 여기 데스윙이 살기야? 여기 데스윙 님이 데스윙 잘하잖아 젤리가 데스윙 잘하잖아 젤리가 데스윙 잘해 못 막아 저거 아 저기 멤버가 바뀌었구나 응 저거 룩삼 있네 아니 우리 그래도 한 팀은 잡아야지 펜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우 안하는데 안 해 아우 안해 한 원 우리는 뭐해 뭐해 나 근데 데스윙 말고는 다 대처 가능하긴 한데 잠깐만 아 그런 거 뱄 알까? 우리 못하는데 개짜리나는거 그 저기 모기 전기 모기 메피 메피스토? 메피 나 데 메피 나 데 걱정 니은 매피스터 매피스터 근데 우리 매피스터 안 쓸 것 같은데? 우리 해머 나오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매피스터 한 번 더 벌려와서 옹냥이 말 들어야겠다 옹냥이 말 듣자 옹냥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옹냥아 너 지금 매피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옹냥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켄엔조이카사스? 홀스? 케조카? 자 픽합시다 픽합시다 쭌하고 일단 쭌 쭌 쭌 쭌 쭌 쭌 쭌 님 쭌 쭌 쭌 쭌 쭌 그래서 탑미드 형 상대 갱 오면 무조건 갑옷 쓰시고 상대를 빼면 돼 근데 형은 미니언 정리가 누구보다 빠르니까 안전한 경로로 가면서 미드탑을 혁이 혼자 다 드시면 돼 우리는 우리가 해머 할까 그러면 병건이 형? 오히려? 한 라인만 하면 되잖아 해머 저쪽 대체 되나? 오르띠아다 오르피아랑 말간 있어? 신체로 하는데? 어 형이 요한나 해가지고 의사 류완나야? 어 요한나 cg탱크 할래? 요시? 요시 어 형 요한나하고 어디있어 요한나 지켜 요한나로? 어 지키기 지키기모도 어때 핫라인 오 좋아좋아 땡이 실패 잉치킹 잉치킹 아 티리엘 할걸 티리엘 할걸 티리엘 지키기 미쳤는데 메이지 뭐 있어요? 아.. 헤머 아래다가 긁기 메이지 없어요? 켈타스 옛날에 해봐가지고 안될거 같은데? 켈타스... 괜찮을거 같긴 한데? 켈타스 하라고? 알았어 티리엘 뿌려 아르타니스 안두인이라 아.. 안두인과 아르타니스? 옛날에가지고 나를 납치하겠다 옹냥아 우리 인특인데 왜 데스윙을 뱅했어 근데? 근데 데스윙은 일라인 서기가 안좋아가지고 켈타스에? 켈타스 좋다 괜찮아보여 우리 해머상사랑 켈타스로 짤짤이 짤짤이 이인치킨 우리 바카닉으로 가자 그러면 아르타니스가 그 교환으로 해서 해머상사답지 그러면 나는 이인치킨 해가지고 준넷 빨리 도망가 빨빨리거리면서 밀어내 바카닉으로 가면 프로토스 질러 나와도 해머상사 고정인데 어떻게 피해? 해머상사 고정인데 어떻게 피해? 저거 삼각대? 삼각대 어떻게 피해? 형이 앞에 있으면 돼 형이 앞에 있으면 돼 형이 종수형 무조건 앞에 있으면 돼 옹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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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왠지 형으로 케이 두개나 있어 어떻게 옹냥아 해머 저지불가 있잖아 특성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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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땡겨져서 이 뒤로 막든가 함 아니 그니까 나 삼각김밥 날라올 때 종수형 저지불가 쓰면 안 땡겨가져 해머가 저지불가가 없어 사르벨이 있어 사르벨이 있어 사르벨이 있어 사르벨이 있어 사르벨이 있어 사르벨이 있어 아니 내가 내가 대신 맞아볼 내가 대신 맞아볼 사르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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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치킹 날 지켜라 우린 아래에서 잉치킹하면 돼 잉치킹 요한나는 시스템 잘 봐줘야 돼 잉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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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내러가서 바텀을 뽀개 버리면 돼 박하니 잉잉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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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 죽었어 이러면은 내가 탑 탑 막아봄 잠깐만요 유한나 거기서 이거 빨리 해야돼 유안나 와야돼 유안나 와야돼 일로온다 상대 일로온다 아니야 미드만 지키면 돼 오케이 일로 안오네? 유안나 이제 내려오고 유안나 내려갑니다 이제 바텀 우리 붙박이 바텀 붙박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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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줘야돼 앞에 이거 밀어야돼 이거 밀어야돼 이거 못나오게 밀어야돼 오케이 살려 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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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킹 성공 자 앞으로가자 전진! 가자! 고우! 가자 오 시즈머도 좋고 거리 근데 미드 저거 안되는데 지금? 미드 수급이 안되는데 줄이 왔다갔다 안되는데 형 왔다갔다 형 싸우면 안돼 진호 형 싸우면 안되고 진호 형 싸우면 안되고 나 이거 받아야겠는데 나 받으러 간다 형 싸우면 안되고 아우 말간니스 나이스 켈타스 딜 좋고 형타 툭툭 치는 중 야 샌다 새 어 진호 형 싸우면 안되고 그냥 무조건 신지드가 형은 CS만 먹어야 돼 형은 상대를 보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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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재단 나오는데 어떻게 해 재단 위에 여기 여기 한 명이 먹고 가야되는데 우리 하나만 먹자 이거 욕심부리지 말고 에? 하나만 먹자 일단 먹고 이거 먹어보고 내려가보자 아니 바로 아래로 가 아래로 가 어 아래로 갈게 아래로 갈게 밑에 많은데 3명인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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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치킨 위험한거 아니야? 저는 괜찮을거 같.. 어? 괜찮을거 같아요 어 오케 오케 형 그럼 잉치킨 아니 아래로 가야되는데 바로 있으면 형 바로 아래로 우리 이거 탱이 없어서 안됨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이제 천천히 하자 아니 이거 한 명만 찍고 다 내려가야되는데 잉치킨 해칭 하하하하하 팀이 항상 있어줘요 네같이 해말거면 됐지 뭐 일로 일로 어 어색하다 어색하다 그게 맞아 근데 랩차 별로 안나와서 괜찮아 형 잉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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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쥬린 수급 잘해주고있고 잉치킨으로 이타워 나 이제 이동하면서 때릴수 있어 좋네 열받아 아싸 개이덕 형 잉치킨 이거 이동폭격 아 지렸다! 좋다 잉치킹 좋다! 잉치킹 좋다! 탑조심 탑조심! 용병 먹자 용병 어 잉치킹 좋다!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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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병 먹고 요한나가 받아줘 내가 받아줘? 내가 받아주러 갈게 요한나가 받아주고 이 뒤쪽으로 들어야 돼 오케이 다시 요한나가 받을 형은 우린 우리꺼 먹자 라이나 밀고 갈게 둘 살아났다 요한나 내려오고 오케이 오케이 형 밀어놓고 이러면 운영돼요 이제 운영돼 운영돼 걱정돼 잉치킨 이득이야 상대 막으러 온다 나 도망간다 이 pong 으어어어어어 어 여기여기여기여옆 계속 서이킹 역대 좋 ass 이리로 오세요 다리 밖엔 다가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아래쪽 왔으니까 싸워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없으니까 탑 봐도 되고 이거 아래로 와주셔야 돼 해보자 4대4 잉스킹을 할만하다 4대4? 4대4야? 아니지 줄이 위에 있고 올라갔구나 오케이 그럼 해보자 잉스킹은 쎄 바텀 밀자 그냥 바텀을 계속 밀자 경험치 앞서 우리가 선진 랩이야 알지? 안보인다 애들 잉스킹은 바텀 밀고 깔끔하게 천천히 바텀 밀어도 돼 줄진이 경험치 잘 먹고 있어서 네이파 안폭격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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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여기만 치키면서 싸우지 말고 어글끌리지 말고 여기만 깨야돼 여기만 깨야돼 깨샘 깨샘 위에 위에 오케 나 살아갖고 어 나 땡기다 땡기다 나 죽었어 아 나도 완전 뒤쎄겠는데 상대가 싸우면 허허 어허 4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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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냐면 포지션이 안좋았어 싸움을 먼저 봐야돼 나왔다 저기 나왔어 일단은 우리는 수석만 우리 약간 직스처럼 해야됨 네 직스처럼 이거 버려 어 이거 해야돼 합세다 합세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기 줄도 내려오세요 줄도 내려오고 줄도 내려오고 여기 퇴사다를 자 CG모드하고 화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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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면돼 누르면 돼 요한나가 눌러야돼 요한나가 내가 눌러? 어 같이 지켜줘야돼서 이거 한타하고 하자 한타하고 한타 누르는 척하다가 한타하고 이제 줄이 누르고 위에 위에 죽었는데? 와아 이거 수면 제대로 갈다 와아 와아 위에서 그냥 내려와버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괜찮아 왜냐면 그냥 상대 포탑이 그냥 말가니스가 흑흑포 아닌가 그냥 흑쭉쑥쑥 흑흑포에 태사다를 긁어버리고 오르띠아가 압도의 악으로 계속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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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략으로 상대 13이야 이제 그 전략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상대도 먹으면 되지 열심히 아 좋아 좋아 브라인먹기 원래 이게 힘든게 우리 지금 키오스를 처음하는 사람이 두 명이라 어쩔 수 없어 오르띠아 포탑 밀기 전략으로 가야돼 오케이 오르띠아 내려간다 가라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오케이 나 평가전 하는게 맞았어 확실히 좋아 좋아 위에 위에 여깄다 이거 포탑 깨면 이거 이기 이거 깨면 이긴거에요 이거 깨면 그냥 이겼어 이거 깨면 이긴거에요 위에서 오는거 위에서 오는거 위에서 오는거 세명 밀어가 세명 밀어가 세명 밀어가 형이 형이 살아있어 이래도 이긴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찍으론다 오르피아 탑간다 어 형 나오고 여기가 아까보다 더 빡세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나쁘지 않네 상대팀 멈치네 방금도 말했지만 포탑은 우리가 더 에너지가 많아 잉치킨 잉치킨 오 잉치킨 미쳤는데 잉치킨 미쳤는데 딜 좀만 버텨지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님들아 저건 믿으세 저쪽 특성차 난다고 일부러 안하는 듯 응 쌌다 오케이 저쪽 이제 16렙 찍고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16이다 이제 여기 우리 오두먹겠다 그냥 계속 하던거 해 어디서 오는거 아니야 말가니스? 공 없으니까 합류 못해 어차피 오케오케오케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되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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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잉치킨 뒤에 있어요 우리 잉치킨 뒤에 있어요 잉치킨 뒤에 있어요 저희 잉치킨 살릴수가 없어 저희 이쪽에 있음 저희 다 이쪽에 잉치킨 여기 있음 방패를 찍었어야 됐다 찬바락은 너무 좋고 올라간다 탑으로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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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괜찮괜찮 이제 약간 평가전이니깐 어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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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맞고 일단 잉치킨 잉치킨 자 신지든 저게 맞아 자 이쪽으로 종이장 이쪽으로 아직도 아직도 타워수가 똑같애 아직도 아직도 똑같애 아직도 역전이대 역전이대 근데 여긴 역전이 좀 안되는 맵이긴 해 역전이 안되는 맵이긴 한데 아직도 타워수가 똑같애 어 또있어 또있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나들 중점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잉치킹 좋다 잉치킹 좋다 잉치킹 좋다 잉치킹 프리딜 중 프리딜 좋다 끝났어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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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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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어 잉치킹 앞에서부터 말가니스 점점 흡수함 박쥐로 잉치킹 잉치킹 박하니그로가 잉치킹 잉치킹 잉치킹이 어떻게 살려줘 잉치킹 잉치킹 괜찮아 이제 특성 맞았어 특성 맞았어 끝 나 거인사냥꾼 지금 다 지었어 근데 타워수는 똑같애 타워수는 그대로야 16내배 끝났어 게임 이거 타워수 다 안먹히고 탓 안돼 이거 그래도 사냥했잖아 수성을 했다 나쁘지 않잖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 항상 3분까지는 분위기 좋아 맞아 그 느낌을 알았죠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3분까지죠 연습게임이지 연습게임 밸런스게임 이제 뿔뿔이 흩어질거 같으니까 마지막 인사하자 재밌었습니다 우리팀 졸업이니까 하고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하고싶은 말 있으면 헤어질거 같애 누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2명을 만날거 같으니까 아주 좋아요 버린거 아니지 아이 무슨 버린거 아니에요 버린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안될거 같은거죠 형님들 인텐드끼리 하고 코인전 끝내고 이제 팀 다운판에 섞어도 될까요 이제 아니 뭐 인센트끼리 해 이제 인센트끼리 한번 하고싶다고 한번 보자 나 보고싶다 나 보고싶어 나는 신들의전쟁 한번 보고싶다 희신전 보자 나 신들의전쟁 한번 보고싶어 우리도 해야지 나 영혼의전쟁터였으면 좋겠어 신들의전쟁이니까 영혼의전쟁터로 영혼의전쟁터 보고싶다 영혼의전쟁터에 희신전 허참하네 게임참가 제가 초대드릴게요 구경 어캠 내가 초대드림 너무 잘하는데 저기 애들 연습도 많이 했고 말가니스가 예술이다 말가니스 흡푸퍼로 들어오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저기 연습이야 손채는 할만했는데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도 한 일주일 전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빡세니까 저기는 아예 거의 마스터한게 많더라구 근데 히오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입이 어렵다 맵이 너무 많아 할라그러면 그래도 근데 다 유입됐는데 그니까 지금 이걸로 이제 유입하는거지 그 처음으로 뭐 기준에 있던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좀 끼기가 어려워 확실히 맵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누가 이길치 한번 예측해봅시다 어 좋아요 우리가 손이 안되는거지 그래도 게임은 좀 해봤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저력방 할까요? 저력방 우리 그렇게 해서 쌓인 밥속이가 한 22개 정도 있지 않나요? 저 죄송한데 제가 3호 어묵을 이때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개 맛있는데 3호가 뭐야? 밥 먹으면서 할까? 3호 어묵이요 아 3호 어묵 드세요 근데 병건이형이 우리한테 단체로 밥 쏠거 하나 있어요 아 그런게 벌써 한 22개 있다니까 누가 쏴야되고 누가 쏴야되고 최근에 8타정으로 하나 더 늘었어 또 늘었어? 저희 형님들 바로 팀을 나눌까요? 아니 한 판 해 한 판 한번 보자 너네도 약간 그 있잖아 누가 이길지 그런거 저희끼리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끼리는 티어가 어느정도 나눠져있긴 한데 한 경기 정도 쉬셨다가 팀을 완전 섞어서 하실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 쟤 왜이렇게 조심스럽냐? 개쳐발라서 쟤 왜이렇게 조심스럽냐? 잠깐만요 왜 개쳐발라서 개쳐발라서 아 형 이건 좀 너무하잖아 우리 그 어? 상대가 미안 이긴 상대가 미안하게 만들 정도면 아니여야되는데 아니 이 켈타스 이런거 하지 말아서 해서 줄 형 켈타스 나 진짜 제일 잘하는데 내가 켈타스 아 우리는 내가 생각해 우리 벤을 안줬어야 되는 그래도 안돼 아 그래도 안될거 같긴 해 아 그래도 안돼 근데 왜냐면 우리 파탑 자체도 이게 어려워가지고 맵이 안하다가 하면은 내가 켈타스를 하고 영태형이 좀 숙련도 있는거라는게 좋았을듯? 내가 대스윙을 할걸 차라리 어 시즈모드 버리고 이상한거 하지말고 좀 정석으로 했어도 말렸긴 했겠다 그래도 아 그냥 경험치 경험치 차이인거 같은 경험치 저기는 진짜 막 하루에 9시간씩 막 3일동안 하더라고 딱 경험치 차이가 컸습니다 아 우리 저 펜드하고 시청자들이 뭐라 그랬대 아니 근데 뭘 뭐라 그래 우리가 못하고 그래 상황이 차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는거지 뭐 그런 상황이네 맞다 그니까 약간 저놓고 미안한 상황 너무 개못해가지고 저쪽에서 위험해 미안해 제가 이래서 그럴까봐 민기랑 정한게 원래 이대로 이코인 하자 그랬는데 민기랑 저랑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밸런스 정해서 하자고 평가전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삼팀장 뽑아가지고 한 명씩 데려가는걸로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자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일단 나가자 그러면은 누군가를 던지자는 얘기잖아 너 영태형한테 너무하는거 아니니? 아니 따돈냑이 팀장이야 따돈냑 얍돈따가 팀장인데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던지기였는데 아 영태형 던질라 그러는거 아니지? 아니 지들끼리 이 치킨이로 찰카스 시켜놓거든 야 데스틱 대학가 연습해 보라매 갑자기 대카스야 개못하시네 형 아 이걸네 진짜 시칼한데 대스틱이 대학가로 가 형 근데 그 연습 옹냥이가 시켰어요 난 몰라 대스틱이 연습시켜놓고 배에 놓지 않아 어떻게 해 아 그니까 말이야 용헌은 왜그랬어 아니 대학가가 될거 아냐 스파님도 서본데 무슨 두라인을 먹으라고 그래 말이 내 그 소리를 해야지 이게 어려운거야 어려운거야 다들 평가한거 아니야? 어려운거 시켰어 어려운거야 어려운거야 대면하는게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어 아니 인간젤리가 선픽이잖아 저희가 대학가 근데 우리가 선픽이였어 우리가 선픽이잖아 아 우리가 선픽이잖아 아 우리가 선픽이였어 싸우지 맙시다 지금 헤어질 사람들인데 복수할거야 복수할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적이 돼서 만나자 이 녀석들 대승 한번 더 해 그러면 아니 근데 이 녀석들은 대스윙하고 대학가 밴하는거 아냐? 아 그니까 응냥이 상대 대학가 밴하려고 대스윙 대학가 밴하려고 아니 대스윙 대학가 밴 안하지 근데 우리 쪽은 원래 밴 안주는게 맞아 볼 때 아 옹냥이가 그래도 전략을 잘 짜왔는데 우리가 수행할 능력이 안된다 내가 나도 바꿔줘야겠다 아 이걸 좀 세세히 내가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빡세 초과 전략 자체는 좋았을 수 있어 다음에 그 옹냥이랑 영택이랑 같은 팀에서 초과를 한번 하세요 더 훈훈하게 초과 어렵잖아 에? 뭐 영택형 초과세요 제가 갈할게요 한것도 어려워요 형은 움직이기만 하면 돼 서로 속 한번 터져봐 초과를 할 때 진짜 같은 팀이랑 안 맞으면 진짜 와 히오스 진짜 삭제하고 싶어지는데 근데 왜냐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아래에서 다시 보기 한번 왜냐면은 내가 지금 구 라인을 밀고 탑에 네명이 왔잖아 네 그럼 바텀을 밀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우리가 지는거야? 바텀에도 그렇게 많이 오던데 바텀에도 같이 있더라고 같이 뭔가 뭔가 있더라 뭔가 다시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탑에도 있고 바텀에도 있던데 다 같이 있더라 에? 말가니스? 말가니스 뭔데 죽지를 않아 말가니스가 그 들어오면서 수면하는게 있어 우리 다 재워놓고 들어와서 제가 다 초대할게요 음 아 그래서 쇽 들어온거구나 그리고 역장도 큰거 같아 우리 땡무빙 칠거를 역장으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섞을려나? 팀장들이 저기 밸런스대로 맞춰지겠죠? 병건이형 3호 어묵인가 먹는다 그랬잖아 병건이형 병건이형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시작해버렸네 아직 아시지 않았어 형 들어와 내가 초대했는데 형이 안들어오 아 시작하셨나요? 아니 안들어오 형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시작하시지 나 빼고 아니 근데 형이 봐야지 같이 그래도 안 봐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그 건물에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다 뒤졌어 어? 지하에 있었던데 그때 가보니까 영태형 이거 병건이형이 사달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 하나 더 형한테 사달라고 더 웃긴건 뭔지 알아요? 뭐 결국은 못찾았어요 그래서 차가워요 형 전자레인지 내가 하나 보낼게 아니 어딘가에 있을거야 왜냐면 지하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거에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그냥 바보가 되면 나 안쓰는거 전자레인지 하나 있어 나 안쓰는거 전자레인지 하나 있어 지하도 지하도 그 자리 가봤는데 없어 음 저기 데스윙 밴날걸? 이거 왼쪽이 이길거 같애 왼쪽이 이길거 같애 난 오른쪽이 이길거 같은데 그래 해 봤을때는 왼쪽이 세긴했는데 어 밴 안했다 쟤네 말하다가 아니 왼쪽이 이겨 왼쪽이 나는 젤리 때문에 왼쪽이 이길거 같애 오른쪽이 오더가 없다고는 하긴 하는데 저번에 봤을때는 엄대어미어는 뭐야 왜 안해 나갔어 얘는 안해서? 한명 튕겼나보다 왜그러냐면은 아 얌얌이 화장실 같애 성태 아 또? 따윤이 얌얌 있는 팀은 분리할 수 밖에 없어 왜? 왜 분리해? 같은 실력대비 응? 오더를 자꾸 막음 오더를 자꾸 그 사담으로 가림 그래서 저기 오더를 소울음님이 함 그니까 오더가 안되면 잘 따던 얌얌이 가만히 있고 소울음님은 51레벨인데 오더를 한다고? 쟤는 근데 형 롤프로잖아요 정프로 쟤는 근데 형 롤프로잖아요 정프로 롤프로에서 그런지 저 지금 디너쇼 준비했습니다 밥먹으면서 보게 아 좋은데 뭐 먹어요? 그리고 닭도리탕에 김치 와아 와 이거 게임하는 게임 보면서 먹기는 좀 너무 큰거 아닌가? 형 원래 시공의 폭풍은 레스토랑 아닙니까 딱이에요 아 나도 맥주 갖고 가야겠다 히오스는 핑계고 그냥 닭도리탕 먹고싶어서 한거 같은데 에잇 히오스다 보면서 닭도리탕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식당자 모드인데? 흐헤헤 맛있겠다 레스토랑스 그리고 얌얌 님 있는 팀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줄 알아요? 언제? 언제 언젠데요 이기고 있을 때 왜냐면 이기면 흥분해서 자꾸 사담 엄청 늘어나가지고 아죠 그때 이제 짤리면서 갑자기 역전이 시작돼 히오스는 역전이 돼? 우린 안되던데? 히오스는 역전이돼 우리가 당할 수 있어 할 수는 없어 이게 아까 보니까 되게 빨리 끝나던데? 팀전이가 빨리 끝나는데? 우리가 근데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어 동실력으로 흐흐흐흐 동실력으로? 응 바로치고 동실력으로 역전이 가능해 베드로라지 1분하도 안되냐고? 어 기열이 형님이랑 안돼요 안돼 당군? 당군이랑 기열이 형이나 뭐 직박이 형도 안했고 일단 저쪽이 안했으면 우리가 좀 해볼 만했는데 워낙 이제 기본 피지컬 좋은 애들이 많이 해서 냉어묵 너무 맛있는데 손가락이 안될걸요? 아 캐싱 벤 기열이 형 올려면 만탄해오잖아 또 응 아냐아냐 이거 근데 우리 뇌가 없어서 그래 뇌가 그것도 맞아 오더만 할 수 있는 사람 좀 한 명 제대로 하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옥냥이랑 내가 오래 하긴 했지만 오더를 막 완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거의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하이드 선생님급 오더가 있으면 우리도 할만함 근데 하이드 선생님급 오더로 했는데 지면 참 속상할 것 같애 늙은거잖아 아냐아냐 하이드 선생님급 오더가 있으면 할만함 근데 옥냥이는 어떻게 이렇게 1000레벨 넘었어? 버스야? 버스 버스 하하하하 옥냥이 딴 거 갔어 나야 버스가 뭐야 열심히 했지 1000레벨 넘었잖아 완료! 그럼 영태형도 100레벨 넘었잖아 나 뭐 나 형 잘한다고요 너 기다려 딴 팀 되기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2인치킨 저기도 왔네 형 저기도 2인치킨 한번 해 형 말가니스를 할 줄 몰라 말가니스 엄청 세던데 말가니스 스킬 엄청 젤리 같다 저거 와 우리 엘 형 어제 보니까 데스윙 잘하는데? 데스윙 잘하는데 팀전에선 좀 애매하게 하더라고 포지션 잡기 아 근데 내가 할 걸 그랬어 음 엘리님이 잘해요 데스윙을 엘리 잘한다고 아오리엘? 아오리엘은 레이너에다 꽂아야되나? 뭘 꽂아? 그거? 레이너가 제일 맞지? 에너지 에너지 만들기 크로미는 다 맞추면 너무 좋은데 어 아오리엘 골랐네 헤머상자 뭐야 레게로아가 누구야? 레게로아가 진수도사님 아냐? 맞어 진수도사님 아 그래? 저분이 랭커였다며 히오스 마스터였대요 아 그래? 높은거야? 마스터? 네 그 롤이랑 티어 똑같은 그럼 크로미님도 마스터 아니었어? 저 골드 아니 병건이 마스터 찍었다 그러지 않았어? 룩삼이 마스터 아 룩삼이 마스터 아 룩삼이 마스터? 히오스 나 마스터 찍은 적 없어 아 없어? 너 히오스는 엄청 잘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나? 나 하는거 봐 하하하하 나 아 근데 골든데 바스터한테 덤빈거야 그러면? 아니 운영은 이제 좀 다른 의미니깐 뭔소리 하는거야? 나도 모르는 사실을 왜 알고있어? 아니 아까 너 잘 넣든데 시시원게? 니가 물론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나는 게임 보는 눈 자체가 없어 우리는 전문 설치팀이라는거구만? 애호가 애호가 애호가야 애호가 설치만 딱 해주고 아 마케팅 잘해주는 사람 광고해주는 사람이구나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광고팀이네 광고하고 이제 나머지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슬퍼 하하하하 왜 이렇게 슬퍼 어제 새벽에 연습하더니 응? 아니 뭐 아니 뭐 많이 한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민규가 가네? 오우쨰 오우 잘생겼다 아 어어 바로 등 우와 수명 봐 오우 오히려 오히려 마그네스 피가 안달아 간단하다이 저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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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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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쪽팀이 자란다니까 재미팀이 응 맞아 잘하는 사람이다 보면은 와 뭐야 또 수면 위험하면 수면 수면 개사기네 저거 근데 내가 한 명도 못 맞춤 애들 막 다 걸어서 다 피하면 위에서 빵이에요 와 어려워 어려워 와 미친 말가 와 도망가 형 아까 리듬같다 말가니스 여기가 영원해진 탑에서는 소니아 대 저기 뭐야 쓰라레 영원의 한판 이거는 고정이 없네 캐릭터 고정이 없어 직접 움직여가면서 봐야되는 따라다니면서 보고싶은데 나 소니아와 쓰라레 전투도 한번 보고싶다 에리였나 에리였나 소녀 대 쓰라레는 진짜 나중가면 쓰라레 이기지 않나 후반에 소녀가 이기지 않나 소녀가 이길거같은데 소녀 개쎄 초반에 소녀가 이기고 후반가면 쓰라레 세지 않나 후반 특성첵 후반에도 소녀가 이길거같은데 후반에도 소녀가 이길려나 소녀가 라인 좀 세잖아 네 세죠 소녀는 거의 뭐 1대1 특화죠 바바리안 바바리 나 쓰라한테 맞아봤는데 번개 열라 아프던데 전기의 메아리 맞지마 근데 성태 진짜 잘하네 성태 많이 늘었어 내가 성태랑 넥클릭 같은 밸런스라니까 민기가 막 발작했거든 땅뇨에요 아... 형미야 수면 통하는듯 하더니 좀 밀리는데 계속 밀린다 조금씩 이거 오른쪽이 이길거같아요 CG탱크 영태요 이거 게임하다가 튕기잖아요 히어스하다가 다시 접속하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만약에 15분에 튕겼다고 치면 15분까지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보고 다 거기까지 본 다음에 접속하는거야 아 그래? 자동으로 보여줘? 얘네 투사먹는 타이밍인가 튕겨보지않아 한번 튕겨봐야돼 명물이야 히어스 명물 히어스게임이 블랙박스인거 처음 봤어 전후 과정을 맥락을 알 수 있게끔 어? 밟으면 안되지? 주마등같은거에요 주마등 이게 쓰라일만 오면 레드가 좀 더 빠를때 비슷비슷한데? 레드가 좀 더 빠를때 쓰라리 오면 방어를 하나가 서로 교환하겠다 탑은 막으러갔는데 아래나가고 그럼 레드가 좀 더 빠른데 레드 엄청 빠른데 이거? 밟 популяр 연주 오 오른쪽 잘래? 오 오른쪽이 빨라 오른쪽잘해 이건 누가 이긴거야? 레드가 이긴거야? 에 이긴놈이나 나오네? 아니 몰라 몰라 레즈가 이긴거야 아! 이기면 이긴놈만 나와요 바론이 그래서 히오스는 저런 한타때마다 계속 바론이 4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맞겼고 강제로 싸우기 한 롤하고 다르게 아 오른쪽 오른쪽 오! 후퓨파 어 말가니스 잘 휘두른다 휘두렀지 밀리내기 이제 오른쪽도 알아가지고 거리 잘 잰다 말가니스가 휘두렀 들어가니까 크로미가 맘놓고 포킹을 못해 탱크한테 잠이라도 자면 그지? 오! 솔킬각 형태 형태야 W! 늑대! 좋아! 근데 소냐는 만화가 없어 그래서 자꾸 소모전으로 가면 소냐가 좋아 소냐가 좋아 시즈탱크가 움직이는거봐 시즈탱크가 움직이는거봐 시 개사기 아니야? 형 저도 아까 저러고 있었어요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아 근데 시즈탱크는 뭐 별차이 없었어? 시즈탱크는 뭐 날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어? 다 잘했어 응 네 시스피 타네 여긴 쟤 어 말가야 뒤로온다 아니 다시 앞으로가고 아 누더기가 애매하다 쯔 어 말가에서 끌어? 쯔 어 잘썼다 크로미 어허씨 어허? 크로미가 치즈한테 빵이에요 해야되는데 못하나? 이거 비슷하네 여기 밸런스 잘 맞는거 같죠? 응 치열한데? 치열해? 와 소니안에 쓰라 이거 위험한데 W 맞으면 죽는데? W W 아 걸다 이제 이제 좀 알어 이거 죽나? 안죽는다 아 저지불가 잘 때렸다 저지불가 어 잘 때렸다 잘 때렸다 근데 한 명 빠진 상태였어 크로미가 빠진 상태였어 왔다 나왔다 나왔다 쏘냐 어 말가 잘 들어갖고 누덩이 죽었다 아 나 못봤다 이거 못잡나? 한 명 없으니까 아 레이너 따다닥 딜 이거 크로미가 없으면 여기로 이제 푸킹이 안돼가지고 둘이서 때리고 있네 와 근데 이 때리는게 쓰라라고 이게 너무 그거다 어 차이나지 어? 묶였어? 어 넥클릭 던졌다 넥클릭 던졌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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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빰 빰 어 수면 넥클릭 민기가 잘하는데 한 번씩 하드스로윙을 해 그게 왜그러냐면 쓰라리 늑대를 맞췄기 때문에 어 아 이거 피하면 됐지 어? 말간이스 뭐야 말간이스 밖으로 던져주기 민기가 근데 잘하네 잘하네 말간팀 빠르다 이거 피 차이도 있어? 이기고 진거 말고 피 많이 남기면 더 세고 아 있어요 있어요 위에 실드랑 보이죠 형 차이만큼 실드로 져야 오 오른쪽이 더 세는데? 라인전은 잘했는데 왜 여기서 계속 지는거야? 와아 방금 토냐가 죽어가지고 4대5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역전이 돼 이건? 역전이 돼 히오스는 역전이 돼 실드탱크 20 찍으면은 미친 기술 하나 있어가지고 아 나 아까 CG탱크 20 못찍었지 어 20때면 미친 기술 하나 있어서 20멸자 먹으면 어쩐 나 아직 몰라요 지금 나 아직 몰라요 지금 지금 완전 초반이라 이게 초반이야? 이게 초반이야? 이게 초반이에요 어 또 말가 땡기면 안되지 아아아아아아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역전이 되냐고 4대5임 4대5 불멸자 넣고 아아아아아 어 말가 너무 잘 들어갔는데 안해온 오케 쭈욱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아… 길막해야지 안돼 안 돼 말가는데 왜 이렇게 딱다하냐 말가니스는 텐커라 아 그거 있어요. W하면 딱딱이지. 피가 진짜 안다네. 얘 언제 나오는거야? 맑아이스? 아 최근? 한 3년 전? 그치 옛날에 없었지. 최근 3년 전에 나온 것 같아. 어 잘 갈았다. 핵심 캐릭터였네. 3년 동안 연구가 안 됐나봐. 아 6년 전이네 6년 전. 와 뭐야? 맑아 살겠다 이거 맑아 살겠다. 살았어. 안두인 안두인. 안두인 놀았고. 다 살리는데? 안두인 좋다. 소냐는 그 사이에 아래 뚝뚝 먹고 있구요. 쓰라리. 밸런스 훌륭하다. 쓰라리 아래가지. 이거 역전이 되겠네 웅냐? 아 되지 되지. 역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불멸자는 레드가 빠른데 한타를 블루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20대 이제 한타를 만약 20대 블루가 이기면은 한마리 바라는거 그럴듯해. 근데 우리 팀에 적용했을 때는 안 벗겨서 놀랬겠다 웅냥이도. 오 다 수면. 야 크롬이 미쳤다. 와 소냐는 잘 모르겠다. 와 다 잡았다. 아 안돼! 빵이에요. 오 다행. 아 급해가지고 크롬인데 체력 없어서. 와 근데 말가때문에 크롬 포킹이 아야목히네. 민규가 잘해 진짜. 저 지금 탱커가 이렇게 잘하면은 게임이 편해진. 응 탱커가 엄청 잘하네. 젤리가 잘해. 어 말가리스.. 말가리스 밖에 안보여. 응 말가리스 진짜 잘한다. 근데 이렇게 해도 레드가 빨라. 그러니까 레드가 두번 먹었으니까. 아니 불멸자 잡는게 더 빨라요. 영태형. 영태형 잘 봐봐요. 이게. 지금. 타워가. 우리가. 그. 그. 블루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잘 봐. 그 대신 레벨은 똑같잖아요. 그니까. 타워를 먹으면 경험치를 더 먹어. 한탄한다 한탄한다 한탄. 와 근데 너무 잘 보였다. 와 스폰 2개 맞췄 또. 근데 재미있겠다. 말가리스 안죽어 또. 흑흑. 아 근데 쏘냐가. 쏘미가. 딜로스가 이거 있을 수 없네. 아 쏘냐가. 먹어버렸다. 이거 스톱 떨어진다. 스턴. 스턴. 아래. 빵. 아 먹는거 좋았다. 먹는거 좋았다. 먹는거 개좋았다 진짜. 안 먹었으면. 허로. 날아가버렸을듯. 아니. 이거 나오기 전에는 잘 싸우다가. 항상 빨간팀이. 살아있네. 근데 이러고. 레드팀이. 레드팀이. 레드팀이 이러고. 이제. 한번. 무리를 하더라고. 여기서 턴을 한번. 이제. 정비를 좀 해야되는데. 여기서 블루가 이김. 또 갑자기.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왼쪽이 좀 더. 한타를 잘하는 것 같거든. 아까 왼쪽이. 이제 한번. 말가가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물거야 아마. 우리 넥클리 친구가. 깎고 먼저 죽네. 넥클리 씨 던져? 아니 민기 잘했는데.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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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관리를 좀 해야되는데. 민기가. 민기가 여기 민다. 민기가 아래 민다. 민기가 아래 민다. 경험치 수급. 민기 아래 민다. 민기 아래 민다. 막기만 해야지. 해머상사 딜 양우지게 하고 있는데. 어. 해머상사 딜이 좋지. 이걸 막을 때. 근데. 민기가 아래 밀어버리는데. 어 끌렸다. 이거 끌렸어. 오. 대꾸기. 두인이 대꾸기. 두인이 대꾸기. 민기 지금 잘하는게. 저거 밀어가지고. 경험치라도. 얼른 16 따라갈라고. 이거 끝나고 한번. 보려고. 아 좋아좋아. 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아 근데 안돼. 아 당겼어. 아 당겼어. 한마. 오 한마상사. 어 해머상사 죽었지. 빵이에요. 자. 아 집으로 가오기. 집으로 가오기. 아 집으로 가오기. 아 집으로 가오기. 근데 히오스는 역전이돼. 근데 히오스는 역전이돼. 딜러가 없어 딜러가 없어. 소니아가 돌아왔고. 소니아가. 소니아가. 이 악물고 어그로 끌면서. 빵이에요. 오케이. 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자 소니아가. 아 근데 저 뒤에. 투석기가 너무. 너무 세게 때문에. 투석기 지워야되는데. 어 이거 점수하면 끝나. 투석기 지워야되는데. 투석기를 지워야되는데. 아. 빵이에요. 아. 근데 역전이돼. 히오스는. 잘하네. 개발렸는데. 민기. 민기 잘했는데. 민기 판단 맞았는데.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좀만 빨리 들어왔으면. 역전이돼. 비밀라 그랬는데. 아. 아. 역전이 안되네 이건 또. 가비. 와. 젤리팀이 지네. 우리 약간 그거. 용병. 용병 시스템 어때요. 우리 한 코인 남았는데 용병. 잘하는 사람 한 명. 안 뛰는. 저. 싸울 때 안 뛰는 사람 한 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잘하는 사람 한 명 와주기. 아니 이거 팀장 뽑아가지고 다시 뽑을 거야 형. 아예. 아. 그래? 코인 우리 하나 남았잖아. 실력도 케이스였어? 이거 평가전이요 여태까지요. 실력도 케이스였어? 그래? 아. 그럼 이번 거는 뭐. 저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 한 명을 다 뽑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제일 못 해가지고. 내가 팔려나가려고 했지. 평가전 5대. 야. 너 혼자 탈출하려고? 아니. 내가 제일 못 했어 진짜. 앞라인을 내가 못 했어. 그 내가 말가니스를 보면서 딱 느껴지더라고. 나도 게임을 볼 줄을 몰라. 내가 제일 못 했어 진짜. 옥냥이 범차 던지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그. 그 옥냥이 침착맨. 그. 둘이. 사실 뭔가. 그 경험이 제일 많아서. 오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둘이 못 해줬어. 제대로. 제일 못 해 진짜. 나. 나. 내가 뭐. 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옥냥이는 하나하나 다 해줄 수는 없고. 나 손이 안 따라가. 죄송한데. 우리 한 판. 두 판 했거든요. 그래서 옥냥이. 옥냥이는 남고. 내가 가는게. 옥냥이 아닙니다. 옥냥이 밸런스 잘 맞죠 근데. 옥냥이 밸런스 잘 짜셨다 진짜. 옥냥이 밸런스 잘 짜셨다 진짜. 옥냥 Fusion 안 맞는거야. 민기 형이 또 쏘냐 할까봐 뺏은거 같더라구요 근데 쏘냐는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성태야 밸런스 좋았지? 네 확실히 오케미잘받네 솔직히 넥클린님 팀이 이길 줄 알았는데 민기 형이 제 막벨이라 민기 형이 제 막벨이라 민기 형은 해설만 좀 했었어 해설에 오링하셨잖아 해설자는 출신이라니 거기서 늙어봐라 근데 힘들긴 하다 민기야 지금 어디서 늙은 나이 얘기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 한 4살만 더 늙어봐 이게 좀 다르긴 하다 근데 민기 형이 영태형 있는데 민경이 형 씨 얘기야 영태형 있대 영태형 있대 어 뭐야 나는 괜찮은데 영태형이 영태형은 불멸자 누가 이겼냐고 계속 그것도 몰라 지금 영태형은 누가 이긴거야 맵을 몰라 우리 지금 알아 해봤어 계속 물어봐 누가 이겼어? 누가 이긴거야? 아 해봤다고 민경이 형 그러면 팀장 정해가지고 효니, 던, 야, 따던 야부로 이제 민경이 형 뭐해 민경이 형 사다리 타라 그러면 아 따던 야부로 해서 한 명씩 스네이크 따던 야부로 해서 사다리 타 그 세 명은 누가 먼저 뽑는지 이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맵은 파둘게요 오케이 네 사실 저거부터 하죠 밸런스 맞춥시다 이게 제일 밸런스 안됩니다 그 세 명이 어 따던 야밸런스 밸런스에서도 한 명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저희가 그 나머지 열두명을 뽑는 걸로 아 그래 그거 아니면은 따던 야바나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뽑아서 안되면은 용원아 너도 참가하는게 아니 제로올룹은 밸런스가 안맞고 왜요? 너무 잘하고 젤룹이 내가 거기에 황벨이야 내가 거기에 넣어놔잖아 용원아 너도 참가하는게 아니야 아니고 각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윤이 던, 얍얍이 팀장 밸런스가 세지 비슷한가봐 황벨이라 그런거 황벨이라 아 아 웅냥이 우리 베도라지 대표로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웅냥이가 뭐 대표를 나오네 제가 합니다 베도라지 대표 아 용원아 용원아 나와 용원아 나와 용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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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용원아 나와 그니까 밸런스 때문에 그러게 밸런스 때문에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아 고만고만해 아 이 친구 진짜 아니면 그러면 그럼 팀장으로 하면 옥젤룹이 맞는거 같은데? 따던 야바나 왜 내 큰일정 백원룹이야 옥젤룹? 옥젤룹? 따던 야바나 맞으니까 배돌아지 팀장이 한 명이 없어 아니면 이거 배돌아지가 없는거임 지금 우리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침따압 침따압도 침따압 뭐라고? 뭐라고? 침따압 나 무조건 정수픽 할거야 무슨 소리야 봐봐 봐봐 좋아 난 좋은데 봐봐 아니 팀장님 나셨어야죠 우리는 난 좋지 우리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나 팀장으로 추천한 사람 무조건 우리 팀으로 할거야 아니 무슨 일단 김준효 아니 같이 감당해 같이 김준효 일단 김준효 너 선피 걱정 어 그럼 비워놔야되네 그 자리 무스람 좀 아우 쫄수없다 침따압보다 내재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세다리 타서 누가 먼저 뽑을지만 정해 아니 우리 배돌아지도 하나 웅냥이가 나가 아니 이거 배돌아지가 이미 없는거라 이거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배돌아지는 최대한 흩어지는게 배돌아지 처음에 보신 적은 아니 배돌아지 아니 배돌아지가 주로 나가면 배돌아지 뽑힌다고 해팔 형님들도 보고싶어요 해팔 형님들 그리고 오늘 배돌아지 해단식 하자 해단식 아니 오늘 오늘 해단식 역사속에 묻어놓고 가자 와 굳어 굳어 오늘 이게 밸런스를 애초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면 배돌아지 팀장 없는거에요? 아니 팀장이 아니라 배돌아지가 없어 배돌아지가 배돌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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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돌아지가 아니고 배돌아지 배돌아지가 아니고 이씨 김씨야 이제 이씨 김씨 진씨 내가 서 병에 타는데 기다려봐 따던 야바나 따던 야바나 사다리 탔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아 어 근데 내가 마지막이야? 어 니가 마지막이야 오케오케 오히려 좋아 두 명 뽑을 수 있잖아 좋아좋아 1,2,2에요? 이거 어떻게 뽑을거야? 스네이크겠지? 스네이크로 하자 스네이크로 그러면 1,2,2 이렇게 가는건가? 하윤이가 3,3,2,1,2,3 1,1,1,2 그 다음에 따던 얍, 얍던 따 따던 얍, 따던 얍 오윤이 먼저 뽑으면 되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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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이거 고민되네 그치? 황벨이라니까? 밸런스가 이거? 젤리형 흡, 흡, 허! 난 젤리형 왜? 젤리형이 제일 잘해요 젤리 잘하더라 어디가 없다고 생각했을때는 젤리님이 메이킹을 아 젤리 잘하더라 이 포지션에 생각해서 하는게 던 던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게 넥클릿형이랑 소우룹을 고민해야된다는게 고민해봐 한번 저기 얘들아 배돌아지도 있긴해? 아 그럼요 그럼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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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줘 버려줘 옥냥이가 아가가 오오옥냥이가 진정할수가 없었겠다 comm0030랩이야 하이매물이야 하이매물 오옥냥이님 계신데 감 아옥냥이형을 고민해야지 난 저 옥냥이랑 젤리형을 고민했어 허이매물으로 봐 그니까 나도 나도 소울을 하겠습니다 아 젤러를 가져간다 탱커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는 포지션이 영향력이 없어 아니 지원가 안하시면 되잖아요 포지션 잘 뽑아가지고 성태 한번 보여주나? 성태가 누구 나올거야 그럼 옥래가 그거 옥래 옥래 2명 받아가겠네 옥래가 프로틸 숫자를 바꿔 어필해 나보다 오더 잠깐만요 바꿀 기회 주실 수 있어요? 옥견으로..잠깐만 아니잖아 말하자 말하자 아니 아니 이게 옥냥이 엠이 그냥 옥냥이 엠 옥냥이 엠 이게 힐러 하는게 아까우니까 옥견 옥래 넥클립 다해 민기 무시? 아니 넥클립 오빠가 이렇게 나도 힐러 할 수 있으니까 옥래 할게 옥래 옥래 다시 던부터 그러면 옥냥이 엠 옥냥이 엠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봄 옥냥이 엠 옥햄 이상해 진승님 하겠습니다 진승님 vorher 많이해요 아니 옥냥이 엥냥 Prem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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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님이 어 영건이 형 그렇지 마 진짜 그러지 마 진짜 지금 타이밍 아냐 아니야 어차피 나 한명 더 뽑아내서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누구 한 명 떨고 있는 목소리 오케이 나 자희님 딱 이렇게 오~~ 오신 것보다 빨리 뽑혔는데 나? 좋아 좋아 아니 그정도 생각보다 왜 뽑혔고 전혜장이 뭐예요 견일자이 빨리 뽑혔는데? 그럼 현재 자랑 현재 한 명 잠깐만 둥그레님 힐 잘하시더라 남은.. 남은 사람 둥그레님 힐 잘하시더라 철수 형 아직도 안 나왔는데? 콜스 형 아니 룩삼도 안 나왔어? 킬로 궁그레 있습니다 아니 룩삼도 안 나왔어 지금 많아요 의외로 아니 진혁이 형 있네 궁그레님도 있어 아니 진혁은 많아 아니 룩삼를 너 포지션 잘 생각해야 돼 룩삼도 있는데 휘둘지 말고 어떻게 룩삼보다 내가 먼저 뽑히냐고 철수님 아 빨리 빨리 뽑읍시다 아 죄송합니다 저 룩삼 뽑겠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룩삼 그럼 우리 남은게 지금 종수 형 영태 형 진화 형 또 누구있지? 둥그레님 둥그레 있습니다 4명 남았어? 네 저는 저를 뽑아가시는 분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시키는 사람 내가 뽑을 차례에요? 다하겠습니다 제가 뽑을 차례에요? 꼴지만은 아니기 꼴지만은 아니기 꼴지만은 아니기 꼴지만 내가 뽑을 차례에요? 어 근데 저기 탱커 우리 탱커 필요하지 둥그레님도 탱한데 아냐 둥그레님도 힐러 준비 왔어 힐러 준비 왔어 힐러 준비 왔어? 어 형 형 철수 형도 있고 공냥이 형 힐 말고 영어 탱으로도 더 잘하시잖아 나 다른거 할 수 있어 어 그러면은 일단 철수 형 뽑고요 아니 종수도 아직도 안 뽑혔어? 왜왜왜 종수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니 또 얍철레네 얍철레야? 얍철네 뽑거나니 또 얍철레네 형 이번에는 그 민기형 그거 듣지마요 아니 상단대로 해요 고장나요 그리고 아 오케이 요기 잘해 힐러를 옥냥이 주지 말고 그러면 그냥 둥그레님 힐러를 하실 수 있어? 네 둥그레님 힐러 탱 다 하세요 저 탱커 힐러 가능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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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야 뽑아 됐어 우리 다 뽑았지? 어 야 이게 덧님이 결정을 해야되 이게 마지막에 맞는 사람으로 나 지금 지금 누구 누구 나오죠? 영태형 풍얼냥이 형이랑 승우아빠 아 포지션 뽑으세요 포지션 별로 뽑는게 맞을듯 어 맞아 승우아빠님 딜 되고 제가 약간 저기 섭딜 부탱 풍얼냥님 뽑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게 맞아 고맙습니다 밸런스 좋아 보인다 황별이다 이거 감사합니다 배돌아지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어 제가 배돌아지 한 명 있는 팀 있을 거 아니야 배돌아지 한 명 있는 팀이 이길 거 같은데 어딨어 아 던팀 던팀 우리 팀은 그냥 여기 풍얼냥이 여기 풍얼냥이 팀장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우리 팀 누구지?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게 해줄게 배돌아지 세 명 팀 없지? 배돌아지 세 명 팀은 없지 저쪽도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왜 원투투는 아니었다 이거 도라지 피하기가 도라지 피하기가 그런 거 아니야 도라지 아니 그런 거 아니라면서 왜 한 명 있는 팀 도라지들이 중요할 때 한 번씩 해줄 거야 나 안 찾았어 나 안 찾았어 변수창출 나이카로운 게 있다 역전 역전 창출 그 연륜 노련함 도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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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1팀 너무 세 보이는데 따윤이 홍채가 선택한 약털래 형님 어 1팀이 황달인 거 같은데 약털래 형님 그러면 그 추첨에 1팀 붙는 팀 따돈부터 하자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따돈이 앞에 오케이 그럼 저희 약팀 관전자로 제가 내릴게요 혹시 맵을 어떻게 하실래요 따돈 중에 맵을 사다리를 탈까요? 제가 사다리 계속 탈까요? 맵을 선택하시면 후픽으로 가시고 선픽을 고르시면 맵을 고르시고 이렇게 할까요? 아 그런 게 좋겠다 깔끔하다 깔려 따돈 어떻게 하실래요 맵 골드실 수 저희가 선픽하겠습니다 오케이 맵 선택권을 저쪽이 지금 우리가 맵 탔는데? 맵 고르셈 저희가 선픽하면 안 돼요? 선픽 후픽을 제가 타다리 타드림 어 초대요 방 초대해주세요 방을 다시 타야되니까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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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타다리 타주세요 어게 흩어진 배돌아지 적으로 만나자 아 서로 놀이 이긴 팀으로 갈거야 인당 10만원 미션 있습니다 토니 먼저 고를 수 있음 어 뭐라구요? 제가 먼저에요 어 저 하면 선픽인 팀 맵인지 아 이긴 팀 상금 50만원 확인 상금 50만원 복권 긁을 수 있네 상금 50만원 복권 긁을 수 있네 상금 50만원 네 미쳤다 인당 10만원 다 좋다 가능성 무거워지네요 10만원 딱 가야겠다 그 돈이 500억이 될 수도 있어 아 20억으로 만들어야겠다 미쳤다 상금 20억이야 나 미국가서 미국가서 나 5천억짜리 먹을거야 그리고 철수 형 오더 걱정하지 마세요 옹냥이 형 계셔가지고 민기 형 목줄 아니 우리 우리는 괜찮아 우리 오더 많아 민기 형 입마개 시키고 그 옹냥이 형 질리 형이 많아 아 걱정하지 마 오더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고장난 일 없어 민기 형 잘해 나 걱정 안한다 진짜 잘하는데 잘하는데 던니 미안하? 아니 내 크리스 형은 오더 잘하거든 근데 자꾸만 미안하다 그래 중간중간에 미안해 내가 한 번만 브레이크 할게 자신 있게 내가 파과해 어 아니 진짜 내가 민기 형 쓰는 법 알아 그냥 입마개 하면 아 입마개 조용히 하라고 혹시 2배 3배 잘해져 자기 거만 하면 진짜 2배 3배 더 잘해져 진짜 쟤는 피지컬 이거 선픽 혹시 사다리 탔나요? 탔어 탔어 상현이 먼저 아 저희가 진거에요? 어 상현이 먼저 왜 나 뭐하고싶은 나 선픽 하고싶었어 맵 초대해주시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시다 맵을 골랐나요? 맵을 던팀이 골랐습니다 맵을 안 골랐구나 맵 아직 초대가 안왔어요 다 안온게 맞습니다 맵 보려고 맵 보려고 환지야 너가 잘하는 맵을 골라 그게 맞아 진효야 니가 잘하는 맵 골라야지 그래 나? 니가 운영을 맞을 수 있잖아 쟤는 아바트로 맵한다 저거 쟤는 아바트로 맵한다 넓은 맵을 좀 선호하시긴 해 넓은 맵 핵탄도 뭐하지? 블랙하트 항만 뭐 블랙하트 항만 블랙하트 하려고 또 그거 돈 줍는거 아닌가 나무다리만 만들게 네 블랙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팀원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공카드 하나 빼는거야 참고로 벤 있는거에요 네 벤 벤 있는거 확인 저 잠깐 장실 좀 그러면 번팀은 2채널로 가겠습니다 번팀 번팀 정전자 1,2번팀 1,2번팀 3채널로 벤 벤 벤 벤 벤 진 coworkers 이제 벤 벤 벤 이메인 한 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럼 메이드쪽으로 가면 되니까 오케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럼 내가 서브팅 하는 건가? 제가 서브팅 해요? 아 투사? 전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사를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까? 말가니스? 아 그래요? 남는 라인이 갑니다 그럼 나 뭐하지? 메인텡도 잘하시는데 서브팅을 더 잘하신다고? 약간 메인텡이 없어서 메인텡 한거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 번 열어볼게요 한 번 열어드리면 다른게 응합니다 다이는 힐러지? 네 에이 왜.. 아까 아까는 와 근데 이 형한테 아까 지기 싫어가지고 진짜 이 안무가 했잖아 아 나 젤리님이.. 아무리 잘해가지고 엄청 잘하니까? 젤리님 팀이 이길 줄 알았어요 아까 어 또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저기 상대방 합이 잘 맞았어 저희도 저쪽이 이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기더라구요 소우르비 좀 잘해요 그래서 소우르비 선수가 아 맞아 아 나 우르비가 좀 잘해 원래 저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겐지랑 아바트로 딱 그냥 이거 두개 베네들듯 아 겐지가 좀 많이 짜증나 맞아요 킬러도 잘 짜르고 그래서 여기 일리단도 좋지 않나? 어 일리단 좋은데 저기에서 아마 일리단이 좋은데 네 네 개로 아마 좀 아 그럼 따리단? 따리단? 아니 진주님! 따리단 가능하지 따리단 아바트로? 따리단 어 따리단은 우리 메이지가 없는데 따리단은 아니 메이지도 없고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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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금에 할거면 금에 시켜도 되고 금에 저 뭐야 승파님이 금에 하면서 그 역할하면서 내가 원딜해도 되고 어 저 그지? 저 아즈모단하고 그 나즈모도 됨 오! 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나즈모랑 아즈모단도 사기라서 네 나즈모와 아즈모단 흠흠 그럼 저희가 뱀 먼저인가요? 오케이 그럼 내가 어디래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아까처럼 아바투로 배낼게요 아바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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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진존이 쇼부 진존이 쇼부 진존이 미드가 북박이었나? 탑이 북박이었나? 내가 하나도 기억 안 나 여기 탑미드 돌리고 바텀이 아마 아 아 쥬리나 레오릭이 탑미드 막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거였나? 네 쥬이 탑미드 왔다갔다 했습니다 원래 아 반대도 가능해 아 아 안두인 아 아까 안두인 좋았는데 안두인 바로 배나네 이거 풍형 데스윙 하겠다 어? 어? 데스윙 할수 없애요? 데스윙도 하고 저 제 아빠도 데스윙 잘해요 아 데스윙이랑 데아카야? 와 잠깐 데스윙 데아카 데스윙 데아카 어 그정도 데스윙 가져가면서 할킬이 있고 저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저기서 아 대단하네 우리 선픽이라서 뭐 가져갈까요? 시작할 때 그 탱힐 가능할까요? 탱힐 탱? 탱과 힐 탱이나 힐인데 힐이면 힐 힐 부터 가져가자 그러면 자이요 뭐 우서나 아웃힐이나 뭐 자이 편한거 안먹어나 선픽 힐 먼저 어 어 오케이 우서먼저 집어 그러면 아 우서일까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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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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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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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는 진짜 줄진으로 패야되는데 저희 뭐 가져오실거에요? 여기서 딜러 플러스 하나랑 탱커? 탱커 가져가요? 탱딜 하나씩 가져가는거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거같죠 소? 소할까요? 네 줄진이랑 줄진이랑 소 소할까요? 근데 소하면 안우브로 할거같은데? 오케이 그럼 안우브로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저쪽이 소하면 안우브로 끊을수있으니까 네 그럼 승바님이 메이지쪽 해주시면서 라이관리하고 제가 투파가겠습니다 투파가고 오케이 좋고 좋고 투탱은 좀 아 그거 너무 탱이야 아예? 그게 라인클리어가 안되가지고 느려져서 좀 합류가 느려지 어 승바님 나즈보도 하실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나즈보 아즈보단 나즈보 아즈보단 둘다좋아요 어 둘다좋은거 같아요 근데 이제 라클 좀 더 빨리하고싶다그러면 나즈보 네 어 임페리우스 생각중입니다 임페리우스 오케이 사실 임페리우스 몇번 봤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다 꼬챙이밖에 기억이 안나 꼬챙이 두개이상 맞추면 터져요 아하 임페리우스 찍는거 임페리우스 찍는거 임페리우스 찍고 쭉 올려 이게 쭉 아아 아즈보단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누바라가니까 평딜러로 만났네 그러게 괜찮아 괜찮아 저거 카시아가 16있지 응 이러면 솔라인을 임페리우스가 가야되나 아즈보단이 가야되나 아즈보단은 솔라인 쓰면 좀 안좋은게 계속 Q 상대방 맞춰야될건데 임페리우스가 내려가겠습니다 임페리우스가 오케이 1렙싸움하고 갈까 오케이 1렙싸움 한번 봐줘 오케이 오케이 1렙싸움 조절 오오오오 네가루는 뭘 조심해야되지 저 힘나는 폭박 토템 아아 토템 생겨 토템 하나 둘 셋 칭찬을 화이팅 잘하던데 배웠어 젤리오파한테 현재 일자돌짐 밖에 못해서 살짝 한 번 빠지면 정신 못 차려 진짜로 장현재 단점 그냥 우리가 개기면 잘 물거든 한 번만 뒤로 빠지면 진짜 업어버타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 맞아맞아 바로 싸우는 건 좀 잘하게 하는데 응? 안 오네 뭐야? 어? 나이스 땀 살짝 차도 돼 어? 까리? 오게이 오게이 오오오 오 미쳤는데? 오 잠깐만 살았어 살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땡큐 오게이 그래서 네 잘 못하시네 먼저 밀면은 이제 네 위 먼저 먹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아 빵이에요? 금화다 앗 네 그 느낌으로만 했습니다 올라갈게 임피리오2 밑에 진압으로 갑니다 한타죠 상자 나이스 밀어놨어 밀어놨어 임피리오스 바릅니다 좋아요 좋아 여기 싸움 조심해요 저 없어요 지금 왔어요 2패 왔어요 나이스 뺄게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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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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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발 조금 빠지시면 좋을데? 괜찮아 괜찮아 잘 막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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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신령 신령 진짜 매섭다 이거 위로 갈게 위에 받아야되네 한번 받고 바로 하면 되는데 이거 시야 담는거 되게 중요한데 무서워가지고 좀 갔다올게요 네 밀고 바로 합류할게요 겜프 돌리겠습니다 애들 다 타베이스 아래가 저쪽 는다 우리 용병 캠프 하나도 안해도 괜찮은거에요? 이거 아래쪽에서 우리가 요일되면 또 아래거 돌릴게요 네 탑 좀 받을게요 오케이 형 이거 같이 먹죠 저랑 네 고고고 고고고 또 흐흫 히으으 저희 라임 바텀 받아야될 것 같은데 봤을때 네 공격 계시나요? 흐흐흥 저 피 다 깎고 그냥 집 갔다오고 집 갔다오고 아래쪽도 같이 하자 이게 어 내려오나? 티티티티 어차피 피 별로 없었어 라임 밀고 아래 같이 하고 미드 조금만 사내주세요 미드 어 괜찮아 오 나이스 되나? 어디야? 아 까미 자 좀 더 아래로 와줄래? 아래 갈게 아래 갈게 방역공격이라 음 그럴거같아 아래 도와줄 수 있나요? 아래 도와줄 사람?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갈래? 올라가 올라가 한 명은 와야돼 돈 넣는거 막아야돼 오케이 나름 네 가는중이예요 뭐라요? 상자먹자 상자먹자 위 위 위 위 위에 조심해주세요 아래꺼 먹을게요 아래 먹는중 우리 우리도 돈 넣으면 되겠는데 이거? 돈 넣을게요 제가 넣겠습니다 언제 갈게요 견제는거 위에 갈게요 나머지 위에 가면 될 듯 절반 이제 포탑섭습니다 포탑섭니다 이제 가는중 저건 뭡니다 소소소 저쪽 10렙이다 이제 어 저희가 조금 늦어가지고 천천히 위에 막으면서 어우 짤짤이가 매콤한데? 나 죽으면 안되겠네 5개 있어가지고 산타가 볼거면 보라도 가도 돼요? 10 찍고 하던데 10 찍고 10 찍고? 오케이 오케이 찍었어요 아마 또 그만 넣을거니까 그만 놓는것 좀 생각해야되고 아주보다 이쪽 막아주면 좋고요 오 내가 라이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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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턴 가자 가자 힐 아 까비 타워랭 조심 타워랭 조심 타워랭 조심 타워랭 조심 아 깝다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더 할만해 할만해 뒤개 있겠다 서랭 조심 뒤에 있겠고 저렇게 있겠고 다시 하나 되려봐 나이스 빼면서 빼면서 안 되겠다 빌게요 으아 이거 안 되네 외저패저 망했다 네돈 아 내 돈 내 돈 못 먹네 먹고 티 먹고 티 딜 했어도 안될 스파트 덤치로 발끈어서라 이게 왜 좀 압박하지? 이번 쏘고 우리 13특대 한 번 더 싸워보죠? 그.. 묶는 거에서 좀 애매해졌던 거 같아 합류하면서 아 근데 레가르 잡았으면은 되게 이겼을 텐데 레가르를 고치로 넣어가지고 궁을 끊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잘 싸워보죠 저희가 카시오 궁도 다 잘 맞았어가지고 오케이 미드.. 미드감 미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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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되나? 아으.. 까비 오케이 여기까지 뺴게요 저 오케이 너무들어요 아래 캠프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좋은데? 오케이 오우 와우 진짜 미쳤다 여기 애들 오면은 끌어들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또 저쪽 돈이 또 되네요 네 확인 한 번 한타 해서 먹는 느낌으로 아래 조심 어 여기 임페리우스 천천히 올라가요 임페리우스 천천히 해보죠 임페리우스 왔어 대아카 대아카 포커싱 네 오케이 이거 카시아 되나요 카시아 카시아 한번 봐도 카시아 궁 없어요 특성 차이가 나는 레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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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도움 이거 못먹나? 아악 선치가 선치가 잘 들어가네 와아씨 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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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아 침묵 빨려가지고 깔 수 없다 아 침묵 조금 아깝네 돈 넣겠다 이거 다음 돈 넣겠네 스테이 차이 스테이 차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할만할만 할만합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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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싸워줘 저거 못먹겠네 아래쪽 싸워볼까요 그러면 아래 맞고 있을게요 아래 이겨야되는게 안 먹어 오 꼬칭 오 꼬칭 잘 꼬치는데 누가 한번 이겨야돼 이거 아래꺼라고 네 와이프 와드 때문에 시야가 좀 무섭다 아씨 저 시야가 잘 안되고 있어 밀고 캠프 한번 돌리겠습니다 캠프 뭐 요요요요요 이거 먹을까? 아 이쪽에 있으니까 저 몰래 이거 먹을게 애들 다 위 저 16렙이네 그거 드셔도 돼요 예 저기 16렙 빼줘 빼줘 소 온다 소 포짝이네요 근데 애들 울퉈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빼야 돼 나도 쳐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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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됩니다 아 아 여기서 다 냈네 와 춤에 3명 묶였어 아니 오케이 괜찮아 상자 먹었어 상자 먹었어 좋아 좋아 레벨 따라가보자 역전이돼 히오스는 역전이돼 16 찍으면 돼 16 찍고 아 큰일났다 이건 20 찍어야 되던데 아니 16 18 구간이 생김 그때 하면 돼 히오스가 히오스하네 존보 존보 사이 알파 슬리퍼 아 희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따라갈라며 우주 16초 지금은 특성 차이 안 나요 아예 한타를 볼까요? 한 번 보죠 저쪽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한타를 보는게 아래에 다 모여있네 근데 저희 지금 우두 막고있어요 우두 막고가야되요 우두 막고가야되서 살아만 주세요 오케이 막았음 여기 돈 떨어져있는데 이거? 나중에 먹자 넣었다 거기 거기도 있어요 나노짐 조심하세요 올라가요 애들 다 아 아 pretty 빼야되 빼야되 안되에에에에엥 이거 위험한데 안에서 막아볼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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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에엥 으으으으으으으음 스노우볼이 잘 불었네요 역전이 돼 안 죽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역전 가능? 바로 한타 바로 보면 됨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 된데 더 해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끝 안 죽으면 20 찍을 것 같음 저기 상대가 20일 때 따라온다 여기서 아 탑에 있네 여기서 따로따로 나눠줬을 때 역전이 돼 아니랄 때 역전이 돼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가! 고고! 역전이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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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 타월이 혼자야 혼자야 두명이야 두명 그래봤자 두명이야 세명이네? 세명이야 그래봤자 해볼까요? 와보셈 가가가가 그냥 해 와 이거 뒤져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오오오오 모든 게임이 이렇게 이겼는데 역전이 되면은 어? 와 소금 너무 잘 들었다 역전이 돼 근데 역.. 가군이 없다 이십이라서 역전이 좋네 역시 역전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조직력이 좋아서 너무 잘 뭉친 조직력이 좋아 우리가 아니 근데 젤리오 문제가 뭐였어 이거 뭐야 이게 어..왜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우리가 여기 맵이 약한가봐요 다음 맵에선 다른 맵에선 다른 맵에선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상대팀은 선택한 맵이잖아 그리고 약간 배돌아지의 한명팀 두명팀이 또 약간 느낌 달라 하하하하 이야물고 박아보음 근데 역전이 돼 지금도 역전 돼 지금도 안 끝났어 지금도 안 끝났어 지금도 안 끝났어 레가루? 레가루? control돌 때리기 그중? 응 레가루 맑부 어 Our Hbone Heyihi 에하하하 GG 레가루 메이크하 *** 역전이 아니라 역전이 아니 이게 뇌 physi indic 아 레벨차ain 아니 왜 다음판 잘 해봅시다 상당히 이팀에서 네 그럼 맵이나 혹은 선픽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맵이나 선픽? 아 맵 그나마 맵이 좀... 역전이 안되는 맵이야 이거 맵을... 천천히 상의하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뭐 할까요? 이거는 뭐 잘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선픽 우리는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동호회잖아요 그냥 땡기는 거 하면 돼요 땡기는 거 하겠습니다 그냥 땡기는 거 그냥 딱 어? 뭐 용 타고 싶다 그러면 용의 둥지 용기사의 둥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저는 그럼 꽃 먹고 싶습니다 꽃 먹고 싶어? 그러면 가는 거야 식물원 가는 거야 그럼 식물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갑니다 정원 갑시다 정원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후픽 결정해서 알아서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춤을 너무 춤춰 너무 춤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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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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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히오스가 이렇게 쉬운 게임인지 몰랐네 꽃먹는... 꽃먹는 거 옛날 같네 아니 젤리요 젤리님이 빠졌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 아니 베드라즈 한 명 팀이 너무 유리해 아니에요 풍월이 형님이 솔필 땄는데요? 아... 베드라즈 한 명 팀 너무 유리해 풍월이 형님이 젤리 형 상대로 그냥 그냥 태산처럼 못했는데 무슨... 젤리님 뭐 별거 없더라고 아... 이겼지 이겼지 아니 그... 점프로 지금... 도망갔어야 했는데 그... 이길 줄 알고 너무... 아니 그... 젤리님이 일부러 죽은 걸 거야 젤리 형은 잘못이 아니에요 풍월이 형님이 너무 잘해서... 아니 왜냐면... 이 게임은 솔킬 딸기가 진짜 힘들어 아... 아니 왜냐면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이런방에서 예열을 제가 좀... 아 또 예열하고! 예열하고! 예열되면은 제가 좀... 아 근데 내가 진짜 레가를 고치했으면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비벼진 거 같아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열 도로 미쳐버릴 것 같아 언제까지 예열할 거야 오늘도 예열하고 오늘도 예열하고 안판부터 제대로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대하고 이긴 팀이 관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이긴 팀 관전 젤리 형 응? 저는 그런 형이라도 사랑해요 아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워 나는 그래도 믿었어 나는 솔직히 소화로 고르려다가 그래도 젤리 형이 포텐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이제 보여줄 거잖아 그치? 이제 예열 딱 끝났어 아 아까 말가니스 그게 있는데 나는 나 딸이가 죽여가지고 미안합니다 나 딸이 본인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 사실 양심고백하자면 그 뭐야 영태형 혓바닥 두 번 다 맞음 저도 한번 혓바닥 이거 매콤하네 이거 혓바닥 사실 맞추기 힘든데 잘 맞추대 아니 저게 짧은 거 아닌가 되게? 제가 그 맵을 몰랐는데 이제 다른 맵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나 맵을.. 맵이 쉬고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200분만 했잖아 우리 아니 아까 항만 누가 고름? 저쪽이 골랐어 아 원피스 재밌게 봤나보다 그니까 룩 3위 아 진짜 저런 거 되게 좋아 항만 들고 역전도 안 되는데 우린 역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역전 가겠습니다 역전 응 오케이 근데 역전이 돼 맞아 이번에 10대 역전 돼 지금 스코어가 1대0인데 역전이 돼 2대1로 응 2대1로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이번에 역전 가죠 여기 맵 식물원 좋아 맞아 식물원 식물원 이번에 이기면 이번에 이기면 이기면서 하면은 근데 또 역전에는 짜릿함이 없잖아요 계속 이기면서 가져가 그리고 저쪽은 베드라즈 2명 팀이야 저쪽 할만해 맞아 할만합니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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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옥냥 있구나 아 아까 3팀 3팀 아 옥냥 죽여야되는데 옥냥이 잘하는 척하는데 제가 예절주입하겠습니다 잘하는 척 하더라구요 건방지게 이번엔 우리가 이겨서 쉬면돼 우리가 이겨서 쉬면돼 저기 지금 포니션도 하고 있대 뭐 끝났지 팀이 섞였네 그럼 왜 저기 팀이 왜 맞추고 있나 내가 물어볼께요 어디랑 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저쪽 힐러 옥냥이 딜러 철수 석탱 얍 얍얍 아닌가 힐러 힐러 둥그레님 네 저기 힐러 둥그레 왜 쎄 보이지 아니야 우리도 우리도 쎄 왜 쎄 보이지 우리 우리도 쎄 이번에 이기면 돼요 이거 지면은 그 뭐지 이기는 법 몰라가지고 또 좌절하실 테니까 그래 역전이 돼 안되겠다 안되겠다 땡가보네 지명 주눅 뜬거 아니죠? 안되겠다 그 디아블로 해야겠다 그냥 갖다 박아 박아버려겠어 어 그렇게 가 그러면은 막 왜 내가 디아블로 가로씨로 2단 점프 갈까? 왜 내가 디아블로 하는 줄 알아? 내 안에 공포를 떨치려고 공포의 군주니까 공포의 군주 가야겠다 내 안에 공포 이겨내고 이번에 이번에 스코어 찾아옵니다 이번 스코어 저도 찾아오겠습니다 공군 뒤로 공군 뒤로 제일 잘하는거에요 제일 잘하다 제일 잘하는거 해야겠다 각자 제일 잘하는거 합시다 조합 따지지 말고 그냥 제일 잘하는거 제일 잘하는거 그냥 제일 잘하는거 우린 동호회라니까 프로가 아닌데 왜 자꾸 조합울자 동호인인데 그냥 잘하는거에요 잘하는거에요 동호인 동호인 아바투루요? 아바투루 하세요 좋아 좋아 갑시다 아바투루 좋습니다 아바투루가 투사랑 타면서 하면 되가지고 아바투루 생각보다 1,2단 출격 어 그럼 우리 아까판에 그냥 아바투루 풀걸 그랬다 난 되는지 몰라가지고 배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져가죠 아바투루 쓰는 사람 없으니 어 아 이번에 느낌좋아 여기 여기 그 디아블로 갖다받기 너무좋아 1,2단 어 저기 성공했더라고 몇개 일거같아요 대 대는 옥라짐 배내야 되나 옥라짐? 옥라짐 말고는 아니면 아냐아냐 알렉스트라자 잘함 옥냥이 알렉스트라자 잘하고 어 아니면 그거 어때요 일단 켈타스 맨날 우리 적응 못하잖아 아 맞아 켈타스 켈타스 종수는 켈타스만 딱해도 철타스 철타스 천에 맞아맞아 철타스 철타스 오케이 약간 뭐 한조한다고 난리치던데 종수형 움직임 밴 아니 중심이 밴다 철타스랑 안두인 가져갈려 저희 안두인한다 그럴 수 있게 안두인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얌얌님이나 뭐 뭐 잘하는거 쓰랄같은거 빼든가 소니아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소니아 소니아 거슬린데 오케이 오케이 쓰랄은 우리도 돼 누구 누구 젤리님 저도 하고 쓰랄은 저 별로 안해봤어요 내가 좀 확인하고 아 두인 아 잠깐만 레오리 왕 생각중입니다 레오리 아 힐러가 아 레오리 왕 좋아요 힐러가 저쪽 옥냥이가 아니네 우리도 힐러 한 명 고를까요 네 힐러 하나랑 아 하나 더 해야지 발라 발라랑 힐러가 둘 아우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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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발라 아우발라 네 원래 제가 안두인을 진짜 잘하거든요 안두인 오케이 그래서 계속 변제당하는 거예요 아아 가져오는구나 가져오는구나 네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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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못 끊지만 20대 거강 발휘안에서 안두인 그 쪼개버려 그냥 아 따리단 안했네 까비 근데 너무 근접이 많아가지고 소 소 블레이즈 소 젤리형이 근접쪽 해주면 그것도 하고 소 디아블로로 종말로 타우렌쪽 장 끊어버리기 오케이 형 그리고 젤리형 딜 좀 되는거 해야돼 그럼 해고랑 생각 중 해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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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중 묘실에서 받으려고 뚜벅이가 그럼 누구 먼저 하지? 저부터? 네 동시에 가죠 빵예 그냥 레오릭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뼈키 굿 뼈키 굿 뼈키 굿 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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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머키 두명이네 뼈키랑 빨간 머키랑 네 머키가 맞네요 머키 아 지압으로도 머키에요? 어 타이커스 아 타이커스 타이커스 싫어 나 타이커스 좀 싫어하는 스타일 살짝살짝 왔다갔다 해야겠다 리밍 어 이거 아바투르 되게 쓸모없는 조합이다 상대한테 그러게 그러면은 차라리 다시한번 나지보나 아... 나지모다?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나지보? 네 우리도 딜 좀 챙겨줍니다 왜? 아바투르는 왜? 난 사실 몰라 아바투르가 물면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나지보 좋아요 나지보 나지보 근데 사기긴 해요 그냥 QW 딸각으로 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한판때 안두니나 차이커스 궁 묘실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솔라이니 나지보 묘실 묘실 만들면 갖다 박아야겠다 우리 디아블로 조합이네 어? 디아 조합 나이스 디아 시너지 오케이 가이팅 어 뭐야 나 죽었는데 뭐야 나지보 위나 아래 위기 가시고 우리가 미드 바터 왔다갔다 하죠 오케이 그럼 나지보를 바텀으로 보낼까요? 나지보 탁갈로 제가 미드 바터 왔다갔다 하죠 오케이 그럼 승헌님은 탑 10초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탑 밀면은 좀 왔다갔다 할께요 그러면 옵 오케이 나지보 탑 밀면은 좀 왔다갔다 할께요 그러면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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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을게요 미드 조심 아우리 안죽아 다같이 빠르게 밀고 올라가고 요거 한번 노려봐도 될듯 내려가겠습니다 나갔다 저 바로 이거 먹죠 근데 저게 투탱이라서 큐블이 더 나아졌어요 바로 캠프 돌고 바로 캠프 잡았으니까 상대도 아마 캠프 돌거에요 블레이즈 블레이즈 상대도 캠프 돌리면 먹고 위 먹고 돌리면 될 듯 미드 먹고 위 돌고 미드 먹고 위 돌고 미드 위 동선 좋아 동선 좋아 위로 왔다 또 위에게 위에 이거 하지 말고 위에 경험치 캠프 말고 죽어서 위에 먹었으니까 저도 아래 갈게요 일단 아 영웅들이여 내 폭스의 씨앗이 자라날 시간이 임박했다 과연 어느 쪽이 시앗 먼저 수집할 수 있겠 시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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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앗을 주고 쫙 먹을까? 아니면 하나 주고 아래 캠프를 쫙 먹는것도 괜찮고 시앗 하나 주고 위에 캠프 돌리자 위의 캠프 쫙 돌리자 위의 캠프 위캠프 킬해가지고 라즈버가 왔다왔다 라인 관리하고 우리가 캠프할게요 네 좋다 좋다 형제방도 아직 안먹었는데 지금 아예 안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래가자 아래가자 아래에 있어요 지금 예 아 느리게 느릴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라즈버 내려온 김에 라즈버 내려갈게요 뺄게요 좀 빼줘 좀 빼줘 조심 아 자리가 너무 좋네 자리 안좋아 먼저 자리를 잡았다 1건 죽죠 아래 막아야되는데 나도 아래감 우리 위라인 좋아 뒤로에서 갈게요 뒤로에서 아래에서 갈까? 안쪽에서 오는거 플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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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죠 오케이 얘 뒤에 돌 아 데리고 왔어 안두인 못봤다 라인 받으면 없죠 이거 우리 점점 세지는거니까 후방감 따라오고있어 따라오고있어 태고랑 식대면 세지 차이가 없네 지금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어 미맞고 있고 우리 미드 한번 또 밀고 미드 저거 각 봐도 되고 위에서 내려올거 같아요 위에서 내려올거 같아요 저 탑할게요 아래 라인 밀고 이번 시앗 할 준비할게 이번 시앗 아래 빨리 먹고 가자 아래에서 갓 돌리고 아래에서 갓 돌리고 둘이 돌아봐봐 아래꺼 막을 응 아우가 죽어 시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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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네 시앗가자 시앗가자 이번엔 시앗가자 치는거 좀 걸릴 것 같은데 저것도 멀리서 두꺼비같은걸로 방해하고 나 집어 나 집어 안돼 안돼 나 집어 좋아요 좋아요 거의 다 죽겠습니다 한 번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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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보고 땀 보고 땀 보고 좋아 이거 안되겠네 빼도 빼도 안되겠다 아아 아니 저기가 너무 좋아 앞쪽이 딱딱해서 조심해야돼 빼야돼 천천히 옆쪽 가는 옆쪽 가는 일단 부자 먹고 갈게 테이크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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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나 이거? 넘기기 좋고 나주고 딜 잘 놓고 있는 중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만하죠 그만하죠 으흠 아니면 이거 3테이크 먹자 여기 여기 어 여기 안되있지 아아아 죄송하구 다있었네 캠프하고 있었구나 캠프 이거 한번 와줄 수 있나? 살짝 욕심이긴 한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위에 다 있었잖아 이제 어 버그캠프 버그캠프? 어 아래캠프 돌려 역전이 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역전에도 해 미드 조심 위에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아 10렙 10렙 오케이 아 내 10렙 오케이 내려갈게요 괜찮아요 맞돈 받을게요 오케이 탑 받을게요 10 찍고 역전 다 걸어 역전이 돼 응 저거 저거 그냥 저거 주고 그냥 이거 해도 될지 이번 식물 한번 주죠 10이니까 이번 식물 주면 근데 저기 이제 삼식물이 삼식물 한번 잘 막아내보죠 안되겠다 이거 10 되긴 하는데 어 어 첫 식물이니까 서식물 도도 됩니다 역전 대 역전 대 역전 대 너무 잘 따라잡고 서식물이라 오히려 좋아 사는게 잘 막아 봅시다 지금 워프 범위에 궁금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쳤네 도망가 사라져 미쳤네 쉣 한 번 가야겠다 역전 대기 직전임 기다리세 길게 보면 돼 역전이 돼 길게 봐 지금 당장만 볼 필요 없어 멀리 보면은 역전 지금 각 나오는 중이야 근데 갇혔어 갇혔어 버츄 알림 갇혔어 갇혔어요 그래도 역전이 돼 그쵸 올라갑니다 저도 이거 막았어요 어 라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기회다 기회다 오케이 간다 안 먹는다 안 먹음 안 먹음 여기다 캠프 돌릴텐데 캠프 빨리 돌려 캠프 돌려 캠프 시지마 안 먹으면 안 먹은대로 좋아 2득 2득 캠프 시면 역전 안돼 오케이 쉬지마 지아블루는 16렙부터야 발라도 16렙부터야 태고랑 20렙부터 그럼 20렙까지 버티면 돼 그럼 20렙까지 버티면 돼 그리고 게이득 게이득 20렙까지 버티면 돼 씨앗 두 번 더 버려도 돼 게이득 오케이 이거 한다 어 이거 심 3렙인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빼야되는데 궁수께 궁수께 요건 해볼게 안다를 성취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무난하게 줘도돼 뭐 줘도돼 져조조조 개 많이 빠지 어 어어 잠깐만 아 나 왜 들어갔지 근데 역전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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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3 찍었으면 역전 되는데 까비 괜찮아 13 찍고 13 찍고 곧 찍어 곧 찍어 역전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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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오케이 지금 13이야 이제 긴장해 아래 아래 나래났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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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살아남 금방 살아남 금방 살아나요 오케이 아래셋 아래셋 끽킬 끽킬 뼈 뼈 뼈 바로 태어남 어 우리 역전 지금 두번해가지고 다시 돌아온거 뿐이야 응 정리하죠 정리 역전의 역전이라 다시 돌아온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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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이번 식물까진 주죠 이거라도 소라도 여기 가볼까 소 잡어볼까 오케이 어 안돼 궁안돼 와우 나이스 어 살았다 나이스 궁 좋고 어 이거 다 공개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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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굿굿 오케이 나이스 저거 안두인 가져도 된다 안두인 오케이 오케이 안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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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까비 빼줘 빼줘 천천히 역전 가죠 천천히 오케이 캠프가 돌려 캠프 캠프 라인이랑 캠프 캠프 돌아 캠프 돌아 캠프 돌아 역전 이제 캠프 밀라인 제가 탐 라인 캠프 나즈보도 후반에 엄청 세져서 진짜 16 이상 넘어가면 할 일을 합니다 20만 찍으면은 우리가 뒷심은 무조건 좋긴 한데 우리 뒷심은 20만 찍기 20 찍기 되겠군 나즈보도 나즈보도 20 찍으면은 진짜 우리 근데 다 후반이 다 강하네 후반 왕기 좋아 저쪽은 후반 왕기 못함 뒷심 없음 근데 저쪽 이제 16인데 어 우리도 16 직전임 이번 식물까지 음 좋아야겠는데요 슬쩍 가볼까 리밍 없다 리밍 없는데 나머지 와봐 나머지 와봐 나머지 와봐 오우 찍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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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되요 와야되요 갑니다 바로 갈게요 탁상 하나 세다는데 리밍 늦어요 쌍 봐야돼 쌍 봐야돼 쌍 봐야돼 블레이드 점사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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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어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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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심 소공조심 소공 아아 소조심 뒤에서 틀을 심해 리밍 내려와서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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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부활 나 부활 나 부활됨 나 부활됨 나 같이 부활 된데 부활 된데 부활 된데 타이커트 타이커트 와 이거 춤춤 나 춤춤 나도 춤춤 아아 나 두번 죽음 나 두번 죽었어 근데 역전이 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안다네 아아 안 돼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왜냐면 특성 차이가 나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특성이 똑같아져 그럼 역전이 돼 오케이 다음에 어 역전 가보죠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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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 3분의 2는 앞으로 계속 씨앗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0과 같아 시앗은 없는거야 응 3분의 2는 3분의 0과 같아 시앗 먹으려고 하지마 그리고 16렙이라서 나 완성된 시앗 먹으려고 하지마 그리고 16렙이라서 나 완성된 시앗 막는다는 생각으로 해 나랑 발락완성돼 벌써 나랑 발락완성됐다 오케이 어 그거 약올리는걸걸요 오케이 안두인 안두인 구하롱 안두인 구하롱 안두인 구하롱 오오오오오 나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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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보자 이건 할만하다 이거 진짜 할만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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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커스 타임커스 여기 타임커스 안되겠네 어 리밍 갈렸어 리밍 갈렸어 언제 다 빠져나갔네 용병? 용병? 자 자리 잡읍시다 우리도 용병들 용병들 아마 애들 또 먹고 있을거에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시앗 넣고 안에서 막아 시앗 안먹어 아직 시앗 먹지마 시앗 먹지마 용병 돌리고 자리 잡읍 돌리고 자리 잡아갈게요 시앗 필요없어 x2 막일게요 저 아래 근데 지금 시앗 주면은 아닌데? 주면 안됨 그냥 안됨 OK 리밍 봐야돼 리밍 딜러들 다 체력 똑같아도 기냈네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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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ㅂ 아아 내가 꺼냈어 밖으로 꺼냈어 나이스 나이스 축하할게 축하할게 오 나 쌌어 한명 나이스 뭐야 우리 벌써 완성 리밍 리밍 아씨 나이스 나이스 저기 다 힐업 체력 없어요 저사람들 다 아 열받는다 치압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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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고 이거 캠프 이거 공석 공석 효니야 공석까지만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와 아 쏘리 아 위에 붙었어 이거 이거 오 나이스 리밍 리밍 아 이거 안 돼 치압먹어 치압먹어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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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패거리 패거리 해낸다 안 돼 타이커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몬드 치압먹으러 안 가 왜 먹으래 자꾸 도망가 도망가 잘 싸우긴 했네 계속 도는거 좋아 도는거 좋아 도는거 좋아 도는거 좋아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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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상에다가 손가락 손가락 아 아 괜찮아 나 지금 도망가 나 지금 도망가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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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시압 두개 더 주고 이십 만들면 됨 오케이 오케이 시압 사실상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이번 거만 잘 막으면 돼 새롭게 어 여기서부터 딱 막으면 돼 여기 지금 태어나니까 이거 계단식이라 더 좋아 새출발 아래부터 막으면 돼 아래 중간 탑 이런식으로 보면 나 지금 스택 많이 싸웠어 나 지금 스택 많이 싸웠어 나 지금 스택 많이 싸웠어 나 지금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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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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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막을수도 있어 어잉 뭐 83 5 근데 막을수도 있어 역전 도 앞 대하기 싱 나 부활해! 좀만 기다려! 나 좀만 기다려! 10%! 역전이! 역전이 될 수도! 나이스! 2%! 아시원아! 아 역전 아 순간에 느낌 있었는데 한 13몇쯤에 느낌 있었는데 내가 이거는 중반에 두번 끊겨서 그래 안그랬으면 되게 역전 됐어 아 역전 근데 0대2에서 역전하는 것도 역전이야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이제 이제부터 이기면 됩니다 승승승만 하면 이제 1등 할 수 있어 아직 아 안되겠다 내 전용 캐릭 해야겠다 안되겠다 저도 그냥 알가니우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2탱으로 아 2탱으로? 저기도 2탱이거든요 블레이즈 정타족 말가니우스에서 그냥 끝났어? 우리 끝났다고? 우리 끝났어? 끝났다니? 아 2번 지면 끝이야? 아 벌써 끝? 이제 시작인데? 이걸 끝났는데? 컷 아 누가 코인 좀 사오면 안돼? 아니 얼마면 되죠? 코인도 좀 상현씨 좀 사와 상현씨 좀 사와 아 이거 이거 민기가 코인 팔려고 시작한거 아니야? 코인 코인 대단 50만원 아니야 이거? 어 코인 좀 아아 그렇게 코인 사가지고 나중에 다 몰아서 주는건가? 코인 팔려고 지금 시작한거 아니야? 코인 코인 하나 꼬아서 이거 텐스만 있다면 진짜 엄청 가능한데 이게 아 나 비장의 무기 있는데 첸 첸 있는데 멀가니우스 하려는데 아 아 아 이게 텐스만 아 첸 첸으로 그 타워 포탑 빼는거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아 저도 멀가니우스 능력했으면 다 망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앞에서 또 코가 그 CC 미리 걸어주고 아 좋았지 블레이즈가 헤드고 그치 연소로 만드니까 뭐 타이포스가 그냥 숙상하고 코인 하나만 코인 하나만 흔히가 얻어갔거든요 코인 가져올거면 우리도 저기 다 올라가야는데 우리도 올라갈까요? 자 2번 방에 모였네요 아 벌써 아 벌써 모였어요? 치명 역전이 안돼 이제 아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아 아 역전이 안돼 이거 우리 역전 안돼 더이상 더이상 역전이 안돼 더이상 역전 기회 없어 역전 안 돼 그냥 아 안된다는게 더 웃겨 안된대 역전 안돼? 역전 안돼 역전 안돼 이제 헤어질거야 우리 끝났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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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역전이 아니라 역전이 됐네 그러면 하하하하 바꿔주던가 에이 중계도 역전해 아 그럼 저희 어떻게 볼 때 화면공으로 볼까요? 아 그러죠 화면공에도 화공으로 저쪽이 초대해주면 보다가 가는거죠 화면공 해도 되는데 그냥 뭐 화면공이 화면공이? 그니까 역전이 안돼 그니까 아 역전 할걸 말이 말이 없어 역전이 안돼 던더라도 있었어야 됐어 근데 근데 캠프는 많이 먹었잖아 그치 그걸로 넣은거죠 우리 한잔에 한번 늘었어 그래도 캠프로 많이 덜기해서 괜찮았는데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캠프로 하나 늘었고 전초기지야? 로더는 캠프로 핵탈이 아니냐고 비라이네 저그 나오는게 전초기지가 저거다 로봇하는거 상전이다 아 이거 웅냥이용이랑 아니 우르비도 우르비도 근데 화면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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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 제가 일단 그 일단은 근데 쪼이가 아예 안걸었나본데요 아 그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한명화면으로 보면 저희가 다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디스코드를 게임컴에다 열어야 되나? 일단 저도 안해요 이게 아니야 젤리 형 아직 예열 안 끝났잖아 원래 원래 이게 세판정도 해야 예열 끝나요 예열 이제 막 끝나고 아 아니 우리 실제로 실제로 13렙쯤에 예열 좀 끝났음 이제 예열 끝나는데 아 내가 내가 좀 어 4시쯤 됐으면 여기는 아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3렙 부터는 좀 그렇고 한 네 번째 판부터는 좀 슬슬 올라왔을 거 같은데 우리 다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거죠? 아 롤은 그렇지 어 예열 끝났다니까 맞는데 2팀 붙으려 아니 아까 그 괴도라지 팀 2패 했는데 이런 기분이었군요 아니 어땠어요 아까 2패는 나 두꺼워도 아까 2패 했을 2패하고 구경할 때 어땠어요? 2패 할 때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 히오스는 역전인데 아 이거 뭐야 똑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 나 오늘 한 100마디 했어 그것만 난 히오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앵무새가 된 기분이야 역전이 된다는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매도라지가 찢어졌는데 범인이 2명으로 압축됐어 근데 근데 더 거기서 더 슬픈 거 목진하를 상태로 한 번 더 나눠도 자신이 없다는 점 역전이 안 됐다 역전이 안 되네 이게 게임이 역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역전이 되는 게임인데 왜 아 그러게요 되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 빨리 뽑혔어 이게 내가 그 롤 내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주제넘은 팀원이 생기면 그 팀이 굉장히 약해져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제가 살짝 자신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별세기 없이 뽑은 것도 있고 내가 너무 못했어 근데 역전이 돼 내가 더 잘 안 되지 이 마인드로 뽑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역전이 돼 캐리가 안 돼 나 캐리가 되는 줄 알았어 캐리가 돼 근데 그걸 몰라 히우스는 캐리가 안 돼 캐리가 안 돼 역전은 되고 역전은 되고 나무대 내가 좀 더 캐리하면 되게 이 마인드로 뽑았어 나무대 솔직히 내가 좀 더 캐리하면 되게 이 마인드로 좀 뽑았어 캐리가 안 되네 게임이 캐리 없어서 그런가 템이 없어 템이 없어 어 내가 뭐해 역전이 없는데 역전이 없는데 뭐가 없다고요 이 게임이 세 가지가 없죠 이 게임 노 개인주의였나? 노 개인주의였나? 노 스트레스 노 대회 스트레스가 없잖아 스트레스가 유쾌하잖아 저도 노 랭크 노 랭크 노 랭크 랭크 없나? 없어 너 유쾌하잖아 저도 랭크는 있는데 타임이 없어서 추가 세 개 세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없는 거 노 패치 노 패치 패치도 없고 아 최근에는 패치 생기 패치됨 아 이거 누가 이길까 개인적인 생각엔 음 왼쪽이 왼쪽이 노 전적 검색 왼쪽이 세긴 해 왼쪽이 왼쪽이 이길 거 같아 왼쪽이 이길 거 같아 만난 느낌으로써는 전적이 좀 더 셌던 거 같긴 해요 아니 잘 먹어 아니 우리가 소한테 다 터졌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너무 조직력이 좋아 너무 잘 뭉쳐져 있어 딱 그 틈을 잘 들어 딱 그 틈을 잘 들어 아니 소가 그렇게 와 소가 국을 너무 잘 맞춘다 왼쪽이 힘이 있으네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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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flo وہ 왼쪽이 왼쪽 왜 왼쪽이 그냥.. 그냥 싫어요 그냥 그냥 싫은 게 뭐야 그냥 싫은 게 뭐야 그냥 싫은 게 아 이 사람은 꼭 이기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은 역으로 던을 인정한다는 거네 아니요 발라빼 아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마인드죠 그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인정한다는 거네 의식을 한다는 건 아? 아 인정을 안 하면 뭐.. 뭐 이기든 말든 아 이기든지도 상관 없으니까 상관 없는데 꼭 이기고 싶다 인정하는 거잖아 그 상태로 아 그런 거네 그러면 진짜 근데 또 그게 또 싫어 또 인정하는 것도 또 싫어 근데 맞아 어 내가 내가 이기는 시작 그래서 인정하는 게 또 싫어서 절대 지면 안 돼 어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럼 그건 또 인정을 하는 거네? 근데 내 마음속에 인정하기 싫어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인정 인정했다 인정을 안 했다 인정했다 안 했다 해서 오락가락 하면서 상대에 대한 징후가 점점 커짐 히어스 역전 같은 거네요? 역전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한 번도 역전한 적은 없어 이겐시 있는데 왜 이겐시 못하고 역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역전이 되지만 역전이 안 되고 역전이 되지만 역전이 안 되고 불확실상 좀 갠지 근데 여기는 와 갠지 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저그가 올 때 켈타스가 불기둥으로 다 녹일 수가 있어서 켈타스 있으면 굉장히 좋아 아 그 저그들 달려올 때 그래도 라인 집기가 좋아 보기 전에 저기 테사다르 밖에 라인 집을 게 없네 근데 저게도 테사다르 뽑은 거 같아요 테사다르도 막는 거 좋으니까 그리고 그 블레이즈가 켈타스가 생존기가 없는데 블레이즈가 벙커를 만들어준 그걸 쏙 들어갈 수 있어 어 맞아 맞아 안 짖던데 벙커? 안 짖던데 안 짖던데 아 전에 한번 벙커로 들어와 이랬다가 다 들어와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다들 그냥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벙크로 들어왔만 말씀하셔가지고 다 벙크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죽었거든요 원래 저쪽 나갔다 이쪽 들어갔다 이쪽 나갔다 또 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레그나로스 좋은데 용암파도 음 사실상 개거라기야 그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어 젤리 오빠 도방 좀 해도 돼요? 저 강아지 지금 빨리 갈래 도방해? 어 어 내가 라이브를 하면 되나 라이브? 어? 어? 네 어 아 이거 어 아니면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효니 꼴로 보다 셀리 꼴로 아 오케이 오케이 효니 오빠 꼴로 볼게요 라이브 네 어 저게 더 빠른건가? 라이브 라이브 이게 일단 오 또 5인 한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퀘스트 있는 1렙 퀘스트 있으니까 또 1렙 한타 공룡인거죠 어? 아니네? 4대5 대학하는 그냥 바로 탑을 가네 10초 남았습니다 리리 와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다 법이 다양해 와 리리는 이제 겐지 때문에 뽑은 것 같아 겐지가 딱 들어왔을 때 근데 디콜을 하려면 나는 여기로 켜야 돼가지고 그걸 못해서 디콜을 못사람 보고 이거 볼사람이 그냥 모셔야 되고 네 굳이 화방 보기를 못하고 네 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아 제가 좀 빨리 갔다 와야 돼서 솔라인 대아카 되게 짧다고 맞아 오 대아카 블레이즈가 가네 오? 오? 오오? 갱지 많이 아프죠? 오오? 오 발라 도망갔고 난 뭐 실명이 있어서 서로 신용 하나씩 있으니까 견제가 되는거는 맞구요 와 근데 여기가 잘 밀리긴 한다 위쪽은 왼쪽이 공격적이다 겐지가 갱 잘가네 갱 가네 구슬트가 없나? 아 근데 이거 잘해 이거 겐지가 저번에도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좀 잘 많이 어 탑 스케줄에 많이 하더라구 2융 견제에서 어어 철타스 때류 때류 1 3 때류 3 때류 3 3 때류 저기 20인가요? 대류 특히? 대류 20 20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그 켈타스 대류라고 불기둥을 안죽고 20번을 맞추면 대류가 강화가 되는데 불기둥이 그걸 지금 지금 탭을 눌러보면 켈타스에 3이라고 적혀있는거 있지 1 1 특성에 세번 쌓았다는거야 안죽고 20번 쌓기 전에 죽으면 초기화가 돼 0이 됨 다시 되야되요 그래서 역전이 돼 그리고 구슬 계속 먹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좋고 어 그리고 어 위에는 일단은 태사다르가 먹은 다음에 어 겐지가 올라가 냄새받고 싹 빠져주고 어 근데 이러면은 냄새를 맡은게 아니었어 아래에서 무라딘 피 없어요? 냄새를 맡은게 아니고 그냥 우물 먹으러 간거였는데 파란색이 밀고있어요 파란색이 밀고있어요 오케이 어 무라딘 들어가 무라딘 들어가는데 4대3일때 왔는데 겐지가 겐지 겐지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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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가고 아 아 오케이 이게 실패해도 먹은만큼 쩌그가 나오기때매 조금라도 더 먹으면 좋음 그래서 이게 10%먹은 쩌그가 또 나옵니다 쩌그? 어어? 어어? 불타구요? 겐지 불타구요? 겐지 안될거같은데 이건? 탑을 침대위의 메시가 든든하게 지켜주네요 겐지 안되네 이거 2대1로 그냥 묶어주면서 침대위의 메시 그냥 맞아주면서 드롭을 하면서 드리블하는데 아래는 당연히 먹어주고요 그리고 철타스 데려 9개 미쳤죠? 어어 더 묻혀주고 같이 맞기 같이 맞기 거의 그냥 해설로 온거에요? 해설로 온거에요? 해설로 역전이 돼 그리고 켈타스 켈타스 컴배트있죠? 묻혀놓으면 돌아라서 게미약 같이 먹어 어어 또 묻어 또 묻어 저거 같이 먹지? 같이 먹지 저거 같이 먹어 게미약 저거 그래가지고 이 낮은 레벨에서 켈타스 대처가 안돼 역전이 돼 역전돼요? 켈타스 게미약 처먹고 집에가서 다같이 나눠먹어 저거 아주 무서워 자 바텀 안정적으로 하나 뺏어 주니까 이게 브락시스가 이제 특히나 윗라인지 솔라인이 굉장히 중요한게 하나가 이겨버리면 절대적으로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위에 그 기량이 어느 맵보다 더 중요한 맵입니다 근데 이제 침대 위에 메쉬 예예 침대에 메쉬가 딱 든든하게 잡아주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거죠 설치한 보람이 있겠어요 예예 그리고 대류 11개 이제 슬슬 대류 압박이 오면서 조급증이 이제 생기죠 근데 아래서 뺏어도 자 겐지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래서 이제 딱 들어가요 이제 겐지 빠졌어? 그럼 가 블레이지가 콜해줍니다 겐지 왔습니다 빠져 어 근데 요하나가 버텨주는데요? 어 버텨주면서 어? 버텨주네? 그쵸 버텨주고 있어요 어? 어? 안돼 안돼 근데 오래 못버텨 오래 못버텨 오래 못버텨 왜냐? 게미약을 처먹으니까 오케이 겐지가 와 괜찮아 괜찮아 봐봐 와 어? 넷클릿 넷클릿 오케이 자 대류 13개 자 게미약 처먹고 자 여기서 게라카가 버텨주면 안당하는데 못버틸거 같은데 이거 블레이즈가 콜스인데? 오케이 블레이즈 궁금하겠습니까 저게 왜 게미약인가요? 아니 왜냐 그 그게 겔타스 E 스킬이 뭔지 아세요? 에어본 에어본 아니에요? 그 아 E가 아니고 또 아닌가? 아 Q인가? 아 Q다 Q Q Q를 매기면 아 무치는게 있잖아 무치는거 무치면 어 집에가서 집에가서 처먹으니까 같이 브랜드 그 뭐 같이 맞는것처럼 네 살포 아 W가 살포기야? 그래서 같이 처먹기 때문에 오 또 저거 없어지잖아 아 아 바퀴벌레야 아 바퀴벌레야 개미야 컴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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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집에가서 같이 처먹어요 그거를 개미가 중독돼서 둥지로 같이 가서 같이 처먹어 어 어 어 뭔소리가 있네 그 브랜드 브랜드 그 3타 맞고 집에와서 같이 맞기 아 근데 잘 막았다 아직 똑같이 뚫렸는데 이거? 근데 초반에 저그는 약해가지고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케임프 한번 싹 돌리고 다시 또 이제 가는거죠 그리고 이제 저그가 어느 법칙으로 오냐면은 약한 타워부터 들어 아니 썩 썩한 타워부터 먼저 갑니다 오 어 아닌데? 썩썩한 타워부터 가요 썩썩한 타워? 그니까 지금 블루 기준으로 탑이 있고 바텀 있잖아요? 예 탑 탑타워는 중고고 바텀타워는 새거죠? 새거로 간다고? 예 새거로 갑니다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 브락시스는 모르겠다 그래요? 이거 쌩쌩한데 위아래 위아래 가는게 아니라 쌩쌩한데로 먼저 간다 그니까 블랙파트 악마는 썩썩한데부터 이제 포탈을 쏘잖아요 아니 썩썩 아 썩썩한거 몰라요? 근데 저그를 빨간쪽에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이거 왜 경험치가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니까 그 왜? 그 역전이 왜? 진화씨 역전이 된다고 몇번 말해요 몇번? 입 아프게 역전이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더 많이 먹었지만 역전이 됐잖아요 그냥 사례만이 처음 봐가지고 예 실전한건지 못냈는데 예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을 그리고 우리가 폭풍속에 안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신창민님은 플레이 말고 한 명 제 6의 멤버로 코치가 됐으면 예예예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 오다가 안되고 게임 보는 흐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아무 소리나 하는거에요 왜 왜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이 모르니까요 뭔 소리 하는지 알게 뭐야 어 저 앞에 비벼주고요 자 봐봐요 켈타스 지금 대륙 13개죠 어떻게 합니까 7개 남았어요 이 13개 오 옥냥이 초강타 아 좋아요 아콘으로 변신 아콘으로 변신 레가를 긍쓰고 어 지지지 파워 오브 웨이밍 어 어 지지지 자 어 오케이 아어 오케이 자 개미약 어떻게 봐봐 개미약 같이 쳐박죠 또 또 먹어 또 먹어 저게 왜 개미약이 계속 번지냐 켈타스의 스킬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없네 개미약 개미약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는건가 무한번지는게 아마 사라졌어요 어 켈타스 위험해요 켈타스 위험해요 어 아래 발라 어 야 근데 왜 진짜 어 왜 그게 됐지 아니 거기 어 오 오 겐지 겐지가 어차피 예예 괜찮습니다 역전이 되니까요 조토 다 있거든요 어차피 중요한건 철타스의 대류가 끊기지 않았다는거에요 14개 대류 예예 괜찮습니다 알게 뭐에요 타워가 부서지든 대류만 싸우면 되지 그럼 역전이 되거든요 대류 20개 싸우면 역전이 된다 역전 역돌 어 근데 여기서 아니 겐지가 근데 너무 잘해준다 아니 위아래로 이렇게 메이킹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 예 개미약하고 대류만 싸우면은 역전이네요 자 철타스에는 철타스는 감독이 있다 자 오 옥냥이 어 옥냥이 옥냥이 괜찮아요 버테만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거에요 네 자 먹어줄때 덤 오케이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겐지가 파워보이는 조졌다 조졌다 우와 아니 그거 뭐야 아니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니 겐지 어 아니 겐지 이거 진풍참인가요? 진풍참으로 그냥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겐지가 잘해서요 겐지가 잘해서 어 예 1번 자 10% 정답 어 0% 예 다른거 또 다른 분 그러면 그러면 개미약을 못 먹어서? 예? 개미약을 못 먹어서? 개미약을 못 먹어서? 10% 인정 80% 남았네 90%는 뭐에요? 80%가 남았죠 예 80% 남았어요 대두라지가 한 명인 팀이라서 아 아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아 대류를 찍어서 이건 아니네요 어쨌든 대류를 명심하세요 어 아직까지는 송붙인건지 실패했지는 아직 몰라요 오케이 어 밀어줬어 어 어차피 안 밀었어도 살았어요 안 밀었어도 왜냐 쩡쩡한 쪽으로 본다 왜냐 일돌아지니까 자 쩡쩡한 쪽으로 가죠 쩌그 월량이형 한 번도 안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월량이형 안정적이죠 늪신이 케어를 되게 잘해주고 있어 네 죽을때마다 계속 그 푸월향님 지켜주면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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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이제 이제 지금 점점 고조되는게 켈타스가 대류가 15개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면 대류를 끊어야 된다는 압박을 느껴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급증이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켈타스 빨리 죽일라고 어 그럼 역전이 또 되리네요 이제 근데 문제는 켈타스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되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해서 되게 딜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서로 어떠한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이제부턴 누가 더 그 강심장으로 싸우느냐 침착하게 그게 또 관전 포인트죠 자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예 일단 저 다 캠프 또 돌고 있고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게 역전이 된다는 점 그렇죠 이건 지금 경험치 역전하려면 상대를 죽여야되나요? 이랩처 상대방을 죽여도 되고 타워를 부셔도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죽이고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니까 보통 이제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은 지금 싸워야되요 16대면 또 못싸우거든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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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억지 근데 문제는 문제는 억지로 싸우고싶은데 어떻습니까 뭐라든지 아무리 치고 밀어도 앞라인 요한나랑 저 겐지는 그냥 무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인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겁니다 어? 두 대 맞췄어요 방금 예 18개 자 이제 정신력 싸움 자 왔습니다 오히려 싸워요 오히려 싸 자신감있게 싸워요 15대 그냥 그냥 안싸우면 왈레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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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6랩 기다렸을때 싸워도 되는데 자신감 아 대리완료 완료됐는데 죽었어요 미리 죽었어요 오 피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막기가 힘들죠 홈런볼 아 졌죠 피가 지금 그냥 한 대치면 오케이 자 그 오른쪽이 지금 투돌아지고 월량이형이 아 월량이형 한바다 오케이 어 아트록스 아트록스 장인 김통태와 탑라인전을 비등비등하게 하고있는 그 영태킴 미쳤는데요 이게 왜 그렇다 일도랄지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영태형을 강화시키고 진화시켰다 빨라 아 아군요저 아군요저 역으로 역으로 영으로 영으로 오케이 둥글레 늦어요 둥글레 늦어요 둥글레 늦습니다 둥글레 고대로 고대로 갑니다 왔던게 고대로 돌아가요 둥글레 아 빵이에요 그냥 겐지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자 지금쯤 지금쯤 철면수심 선수의 대사를 맞춰보시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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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모두가 아는 그 대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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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역전이 돼 어 저는 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아니 이미 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해 맞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거만큼 듣기 싫은 말 없어요 예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다 잘될꺼야 이러면 뭐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안 여기서 안싸웠으면 좋겠는데 블루팀 블루팀 시간만 끊어요 빵이에요 자 이게 투사나 한번 먹어주고요 공성캠프 자 공성캠프 하나 먹어주고요 자 16레벨 만약에 16레벨 주기 싫으면요 여기 그 공성캠프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거에요 먹으러올때 따먹는거죠 저그 또 나온다 저그 맞습니다 근데 이거 죽어놨어 수수만 들어가네 수수만 들어가네 수수만 들어가네 아 저그 이거 어떻게합니까 울라리 3마리 울라리 3마리 울라리 3마리 영덕곱개 3마리 이거 어떡하죠 글쎄요 캐리건 궁 캐리건 궁 3번 썼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 대륙 대륙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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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뭐야 이길 수 없으면 한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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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치도 기가 막히고 오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이게 이제 영덕꽃게가 딜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끝났습니다 GG 2대0 나오겠네 이거 아 근데 겐지가 너무 어그로 띵뽕을 너무 잘하네요 어그로 띵뽕? 아니 근데 겐지 이거 밴해야겠는데? 겐지 진짜 당연히 예 겐지 밴해야 될 것 같고 대처가 안돼요 예 대처가 너무 안돼요 예 야 노데스 4명이 노데스네 야 4명이 노데스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진짜 2도라지가 80% 참고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요 예 옥철은 그 도라지 중에서도 잘하는 도라지에요 아 근데 1도라지를 이길 수 없다 꽤 상등품 도라지인데 도둑도라지인데 100도라지인데 100도라지 2명이 지금 얘기 안 돼 100도라지도 안돼 1도라지는 못 이겨 어 그 승우아빠 침착맨은 사실 좀 그 뭐야 그 흠집 나있는 상품 있죠 흑도라지인데 흑도라지인데 한바구니 5천원 한바구니 어 약간 그 가성비 제품 약간 겉에 흠집이 나있지만 맛은 그냥 그대로인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소우룩 플러스 삼도라지 줘야되나 이 얘기 나올거에요 아아 1,2,3도라지에 아 아 삼도라지는 조금 삼도라지에 본인 원하는 사람 한 명 더 넣고 삼도라지 삼도라지, 늪도라지 늪도라지에 늪도라지에 아 그럼 두 명이 이제 지게 지는 거죠 아무리 소우룩 선수라고 해도 배도라지 세 번 연속으로 복용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영양분 문제가 아 영양분 문제가 짐만 먹으면 힘이 안나요 아 철타스 자신만만하게 꺼내고 개미압까지 다 나눠서 골고루 쳐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읍 겐지가 휘저우니까 이게 답이 없네요 아니 그니까 대류를 쌓긴 했는데 이미 게임이 끝나있는 상황이야 그럼 레가르 선수가 진짜 케어를 잘한다 레가르도 그러니까 레가르가 줘 선수가 위기할 때가래 잘 박혔어 맞아요 선수가 왜 이렇게 티를 잘하냐 말이 안되긴 한다 그거 굉장히 뇌생남의 면모가 있었어요 섹시했어요 네 선치 선치 네 아 좋아요 그리고 영태형이 또 일도라지인데 가성비도라지였어요 되게 탑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성미도라지 탑에서 그거를 얍얍 선수를 상대로 하는데 버텨냈다는거 버텨냈다 네 지켰다고 근데 지키면서 계속 한번 아까도 킬 땄어요 한번 아 맞습니다 겐지나 한번 그래서 풍얼량 선수는 이제 짱도라지라고 도라지 도라지 중에 짱 짱도라지 짱도라지라고 하겠습니다 지키기만 한거야 마성처럼 막 이기려고 한게 아니라 네 아 쉽지 않네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게 리리 리리가 좀 아쉽네요 리리 리리가 이게 그 뭐지 그게 안돼요 세이브가 안돼요 아 세이브가 안된다 네 계속 킬 맞으세요 리리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때는 약간 탱커의 느낌이 있거든요 탱커 반 힐러 반 아 나도 좀 맞으면서 같이 힐 하면서 이런 느낌 네 잔이 이게 자기도 채가 차거든요 개깝추면서 앞에서 개깝추면서 막 빠른발 발동시키면서 잡아야지 못잡겠지 약간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거준갑 거준갑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개빡도는 그리고 생긴것도 그 되게 얄미워요 아 그건 맞네 생각해보니까 리리가 살짝 자기 체력 다르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이런거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리리는 실명이 있기때문에 뭔가 그 확실한 AD 딜러가 상대방이 있었을때 좀 더 좋은데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끝났어요 호흡 쪽이 세긴 하네 도라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밸런스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팀이 약체가 된 이유가 젤리형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 전에는 뭐였나요 전에는 뭐였나요 전에는 뭐였어요 아 피인간적으로 신이었나요 아니 형 푸바오 된거 같은데 푸바오 그게 왜 그런줄 알아요 근육이 왜 녹은줄 알아요 왜 녹었나요 이도라지 흑도라지의 영역 아무리 인간젤리라도 흑도라지 두 두 봉지 복용하면 쉽지 않다 예 환각상태가 환각상태가 환각상태에 된다 빠지게 된다 미닝마인드 좀 가져야 돼 미닝마인드 예 그래서 흑도라지 두 봉지 복용하고 그 풍얼냥님하고 라인전에서 쉽지 않다 한 번만 빠졌습니다 두 번은 안 빠졌어요 아니 진짜 푸바오 형 지금 채팅치는거 봐 히어스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이러잖아 아 우리팀이었어 진짜 예 네 우리끼리 하시는거 끝나고 끝나고 풍얼냥님은 저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본인이 어느정도 좀 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옥냥이님과 철민수씨님이 아 이게 좀 베드라지 내부에 히어스 원탑은 영태형으로 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열 1위인가요? 서열 1위인가요? 예예 서열 1위 아 탑이 중요한것도 맞아요 이 게임도 탑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거 같아 1게임 할 때는 아 맞아요 다른 때는 다 4명이 멈춰다니잖아요 왜그러냐면은 탑의 투사가 경험치 다 먹어주고 다니고 운영을 좀 돌려줘야 돼가지고 투사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아 아 와 이러고 그냥 겐지 밴하세요 쫀심 그만 부리고 투사가 나머지 다 닦아주면 그럼 겐지 밴하긴 또 싫거든요 근데 하기 싫지만 할걸요 네 그쵸 겐지 밴하세요 가르치고 제발 밴하지마 그쵸 제발 밴하지마 약간 도발해서 안하게 하려고 도발 안하게 하려고 겐지 밴 생각하면 레가르 레가르 사실상 이득인게 뭐냐면 밴해도 이긴거고 안해도 이긴거야 저 채팅을 침으로써 아 그쵸 그쵸 아바투루 아바투루 안두인 안두인 확실히 안두인의 D로 땡기는거 어 근데 아까 그 겐자인님이 안두인 본인 겐지에서 밴한거라고 하셨는데 어 아 밴하네 겐지 진짜 밴하네 겐지도 밴 겐지도 밴 그러게요 저기도 안두인을 해서 밴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안두인 아 겐지를 잘하고 나머지는 글도 할만해 어 겐지만 겐지가 진짜 너무 까다로워 그 이동기도 너무 빨라 그 자꾸 병 넘으면서 네네 아 블레이즈 블레이즈 아 얌얌 겐제 차라리 대아카를 대아카를 밴하지 대아카를 밴하는 것도 방법인데 대아카를 밴하는 것도 방법인데 대아카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때 한번 겐제 해주는게 좋은데 그쵸 배두라지 배두라지의 밴픽을 하나 쓴다는게 싫다는건가 밴을 한다는게 그쵸 지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배두라진데 약간 이러면서 배두라진데 안해도 돼 안해도 돼 풍요가 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있을거야 저쪽팀이 갸우뚱하면서 배두라진데 이겨줄게 철수형이나 아니면 옥양형 배두라지를? 대아카 대아카면 풀어도 돼 이럴 수도 있어 그 대아 대아카랑 정들겠어요 하하하하 아니 그 롤할때도 탐캔치 많으셨나 거의 호접지몽이에요 거의 그냥 아니면 뭐 근데 비슷하긴 하다 올 대아카랑 정들인지도 이런것만 예 타이커스 타이커스 아니면 뭐 전가 아니면 스카노 어 룩삼 선수는 여기서 제가 봤을때는 리밍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밍 어? 리밍 왜냐하면 보겠다 보겠다 왜냐하면 그 타오렌 족장을 심파로 좀 끊어줄 수가 있고 왈라 그럼 족장이 이제 다이브를 쳐야되고 어 보르는거 보고서 할건데 뭐 리밍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리밍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리밍을 뺏을 수도 있고 메그정도 아까 리밍 하던만 예예예 리밍 리밍 개빡돌 주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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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허리 한 번 드나마 이리 홀스탄 도 빗나래로 운영하겠다 여기 맵 넓으니까 응 3,3 넓은 명이니까 운영케 2개 형이 잘못이네 맞아 이거 옹양이형이 이런 인식으로 얘기했을거 같고 카시아 약간 좋죠 왜냐면 실명 지금 형들과 두개 있으니까 쓰라이까지도 있고 와 근데 이거 조합은 오른쪽 되게 괜찮은데 요안나에 카시아 실명 두개 있는데 저기 평타 세개가 좀 압박이잖 폴스 타이커스 쓰라 이렇게 근데 소가 어떻게 그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는 폴스타트와 대아카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 두 마리가 같은 라인에서 만나면 폴스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 왜죠? 원거리라서 먼저 밀고 합류할 수 있어요 아 선포시권 안 그러면은 대아카가 늦게 먹든가 경험치 놓고 가든가 뭐 해야 되고 10초나많다 날라와서 복귀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세트로 타고 날라가면 되니까 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프로 경기 봤을 때 제가 주어들은 얘기구요 아마추어 경기는 전혀 하등 상관없는 에헤헤헤헤 하핰 하핰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옥냥이 아 이쪽도 레벨레벨해 이쪽도 레벨레벨허 아아 주거니 왔거니 이게 정상결전인가요 어어 와아아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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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하면 숨일 수 있어요 아아 오오옥 오오오오 어? 죽은든 말든 풍얼냥 미쳤습니다 풍얼냥 미쳤는데요? 어그로 삥뽕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일도라지야 이게 일도라지 서로 안 물러서죠 그냥 한 번쯤 그냥 라인으로 복귀할 사람 있을 법도 한데 열 명이 하나가 되어서 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게 전국체전이죠 도망 안갑니다 도망 안가요 걸어오는 사람 안 피합니다 어? 바텀에 또 다시 한 번 둘 만났어요 야 이거 뭐 올림픽 파리에서 안해도 되겠는데요? 바텀 봐봐 이렇게 그리고 넥클린 선수는 또 경력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또 시즌2,3에 넥클린 아닙니까? 그리고 저분이 좀 야갔어요 뭐냐면 이제 양극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유비 라인 서겠다 내가 네 그 넥클린 선수는 상대가 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더 실력이 더 늘어나는 선수죠 예 오케이 두들깁니다 두들깁니다 저 두들깁니다 내 두들겨 맞는데 이거? 예예 이게 쉽지 않아요 아 원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거 받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거 탑베인 아니야 거의 네 탑베인 같은 거에요 차라리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는 게 나을 거 같거든요 예 하트도 먹어주고요 탑에 네 어 레가르 근데 옥냥이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카시아 카시아 아파 보이죠 저 그리고 그 타이커스는 수류탄이 되게 아프거든요 맞아요 어 어 피했고 피했고 자 바텀 자 대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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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텀 네 이 땜에 소가 팝에 간대 오 오 오 에벌레벌레 오케이 바텀에 2명 자 미드 많이 부서지고 있고 어 운영이 왼쪽이 확실히 깔끔하다 예예 그러니까 저벌로스 벌써 캠프를 예 캠프 벌써 벌리고 있고 동물 생성 자리 잘 잡고 있고 예 근데 저렇게 해도 문제는 뭐다? 이돌아즈다 아 아 아 역전도 되고요 예 역전도 되고요 제가 잊고 있었네 역전이 된다는 걸 역전이 되는 게임이에요 역전이 됩니다 아직은 된 적이 없지만 오늘은 오오 여기 먼저 자 약속 지금 스트리머다 보니까 약속 장소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장소 스트리머 맨날 가고 있어 기다려봐 가고 있어 자 올림픽 열렸습니다 전국체전 물었습니다 타이커스 오케이 오케이 다같이 합류 할거스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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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던 선수 이거 미쳤는데요 아니 그니까 요한나가 스톤을 되게 잘 넣었네요 예 에벨레벨 에벨레벨 아 근데 호응이 안돼요 에벨레벨레가 4명이 Not 왜건줄알아요 Bespoke 불 infer 워 베두라지가 한 명이라서 그래요 으으으으으으으RO 그렇죠 이렇게 어 she pur 으으으ㅓ 아니む게 오히려 카씄를 물려다가 다 죽어 버렸는데 빨리 들어왔어 더 제가 더 손을 끼치는거 뭐냐면은 왼쪽 오른쪽 팀 이죠 오른쪽 팀 예 더 강해질수 있어요 웨어 왜죠 베드라지 한명마저 없애면 더 강해질수있어요 그 성장력이 전 더 무서워요 와 잘한다 또 우르비가 좀 잘하긴하네 예 잘하긴하네 어그로빙뽕 카시아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아까 어그로 다 끌어가지고 뒤에서 개패고 아 좋습니다 오오 카시아 죽나요? 죽나요? 아 쉽지않아 쉽지않아 아 좋아 와아 카시아 카시아 터지면서 링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시체가 타격감은 모르지만 피격감 자체는 대단한 게임이에요 날라갈때 진짜 죽을때 저 링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카시아 시체가 아 좋습니다 렉차가 안좁혀지네 잘 드디어 9대9긴 한데 오 이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하이코스 당기고 큐 형 형 아 이거 못잡아요 못잡아요 자 다라이나믹 듀오가 자 공성하고 있죠 다라이나믹 듀오 하하하하 자 아래 먹고있을때 자리잡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 먹고있을때 자리잡는다 어 근데 자리 진짜 잘잡고있는다 자리잡고 자리잡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딜러가 한번 걸어줘야되는데 걸어줘야되는데 딜러가 차려진 밥상에 들어오는게 쉽지않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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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갈렸죠 저기 갈라기 위험해요 10렙 자 소가 잘해야돼 소 그쵸 쉽지않지만 결국은 어땠도 탱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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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대5야 4대5 4대5 이거 못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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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스 집에가는데 콜이 안됐나요 아아 타이커스 없는데 아 지금 소 널브러졌어요 소 소 저기 지금 자빠져 자고있습니다 그니까요 자 타이커스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사이코패스처럼 미드라인으로 가고있습니다 자기랑 상관없는듯 자 자 올라옵니다 자 자 살짝 빠지고요 살짝 빠지고요 아 근데 이래서 이게 그 공유가 필요한데 아 나 확실히 나 전선 이타리아 그냥 뭐 주자 아니면은 시간만 끌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꽝대 꽝으로 아까 붙어버렸거든요 그쵸 예 이게 파악이 안돼서 그래요 이거 불리한데 이런 상황 판단 불리하니까 그냥 우드 먹자 우드 먹자 그냥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도 좋은데요 옥뚜리 좀 먹어버려 좋은 선택이에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할게 없거든 지금 예 아 좋아요 이거 옥냥이 우드 같은데 옥냥이 우드 아주 탁월했습니다 옥냥이가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몰래우드 아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몰래 몰래우드였어 우와 아 아 천치 천치 미쳤다 어 살려줬어 살려줬어 어 여기서 왜 밀어 잠깐만요 어 아 넥클리 우와 아 까샤 삼아 우와 야 이거 큰일난데요 우드 우드 밀고 있고 우드 밀고 있고 우드 밀고 있고 오 잘했는데요 오 넥클리 선수가 아까 민게 난 괜찮았나 했는데 좋았네 예 발라를 되게 잘 물었어 이게 지진판대한테 되게 괜찮았다 왜냐면 오 역전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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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라리 지진을 딱 걸고서 느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 박아버렸어 그냥 그 저 아 이러고 또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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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분명이 예예 근데 쓰라리는 왜 그거 갈라지게 안 했지 지진 찍었어요 세분 아직 지진 찍었어요 근데 뭐 지진이 좋았으니까 지진이 좋았으니까 지진이 좋았으니까 우드에 모인다 모인다 이거 따우나요 따우나요 아 이거 안된다 용서 못한다 지금 레가루가 없어요 레가루가 오오 오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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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이 변이 잠깐만 아 아 바론 오도 진짜 이게 우드 버리고 레가루 옵니다 자 비벼야 돼요 이제 아 같이 맞았어 오오 와 밀어버렸어 넥클릭 지금 또 먹었다 와아 먹었다 아 우드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땡니 오케 와 어 잠깐만 우타비 또 잡아주고 타이퍼스 아 경험치 또 역전 됐어 경험치 또 역전이야 이게 이오스에요 이게 역전이 잘 되네 이게 이오스구나 이게 역전이 되는구나 와 야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우드 버리 먹고 싶나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예 그게 우드에요 이 집착을 받으면 예 우드 먹었어 집착 안 할거면 이 게임 왜 합니까 어 집착하려고 하는 게임인데 하하하하 미련과 집착 번뇌의 게임입니다 오케 저주 때문에 난리났죠 여기 미드도 난리났고 야아 이거 저주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다 퍼져서 경험치 먹어주는게 아주 탁월하죠 넥클릭 오케 오오 자강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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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드 미드 어 쉽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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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되기 어려워졌는데? 얘는 역전이 힘들어 보이네요 4필 규정이라고 1도라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역전이 돼요 어? 근데도 역전 어떤식으로 역전이 나올까요? 그럼 뭐 10만이 아시겠죠 오오오 근데 역전이 된다는 점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어쨌든 16 대 16이면 또 모르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히오스는 관전할 때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되게 스피드 해가지고 한타 한타 계속 벌어져서 대회가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 대회가 왜 사라졌을까요? 그거는 10만이 아시겠죠 10만이 아시겠죠 저같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회가 재밌는데 대회가 오 새가 날라갔어요 스피드 traveling 라틴 에벨레벨레 에벨레벨레 하나하나 야 오 오 오 오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싫어 오히려 좋아 오. 던 살아가면서 아 풍얼냥 너무 잘한다 풍얼냥 선수 너무 잘해 풍얼냥 선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싸웠는데 결국 레드가 이겼네 닉네임 가리면 배돌아지 아닌 것 같아 닉네임 가리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풍얼냥 놀랍게도 0데스 예 탈돌아지 탈돌아지 이 전체 게임에서 0데스 유일하다 예 아 진짜요? 한 번도 안 죽었네 아까 판도 안 죽었잖아 아 그리고 그냥 아무도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맞아가면서 적절하게 스킬 쓰면서 살아가면서 그건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넥클리 선수가 먼저 합류해서 광풍으로 시작했는데도 이제 버텨준 저 4명이 또 잘한 것도 있죠 그니까 막 찌가 아니었다는 거지 예예 찌 오 이거 덱이 좋아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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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야 까시야 이제 혼잔데 빠방 까시야를 한번 중점적으로 볼까요 빠방 빠방 오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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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탈이에요 이렇게 되면 폴스 전설이탈이에요 타이커스가 딜 잘 넣어두고 있는데 실명 예 자 타이커스가 질 수류탄틀이네 예 수류탄 예 예 원래 수류탄틀이에요 와 저거 너무 좋은데 와 저거 너무 좋은데요 아 선치 너무 좋고 예 그냥 밀어버립니다 힘으로 밀어버립니다 빠바방 빵 빵 언니 오딩 탔는데 예 자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아 근데 던 선수 너무 포지션 너무 좋구요 자 뒤에서 카시야 자 에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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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 뭐 끝까지 끝까지 딜 네 우습게 안다는거에요 사실 우습게 하는거에요 우습게 계열 받거든요 저렇게 하면 혼자인거 뻔히 아는데 막 1대3으로 막 카이팅하는거 개열받는데 어떡합니까 실력이 없는걸 하하하하 하하 그리고 나무지 누가 이렇게 얻어먹기 네 확실히 그 에마잔 선수가 너무 잘해요 에마잔 선수 삼돌아지 먹어야겠네 예예 에마잔이 만원 에마잔 아 진짜 그 제가 만약에 블루팀이었으면 에마잔 진짜 거의 집안의 원수급으로 실화할거 같아요 하하하 지방 원수급 예예 에마잔 너무나대요 진짜 진짜 제가 제가 만약에 돈으로 돈으로 역전하셨으면 한 10만원까지는 쓸 수 있을거 같아요 하하하 10만원 예에 에마잔 잡을 수 있다면 우와아 에벨레벨레 영태용으로부터 시작된 에마 에벨레벨레 에벨레벨레 우와아 자 갑니다 카시야 그냥 긁어버리면서 백열장 어 밀어내면 뭐합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아 끝났는데요 우두 밀면서 예 제 6의 멤버 우두 제 6의 멤버 어 3명 남았는데 자 6 대 3 에벨레벨레 또 에벨레벨레 또 에벨레벨레 마가만 보자 마가만 보자 에벨레벨레 우두 잡아 먼저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에벨레벨레 아 쉽지 않아요 와 어떻게 막습니까 와 월냥이 형 히오스 재밌겠다 와 와 대학가 선수가 거의 히오스의 씬같아요 아 네 인간이 씬을 어떻게 이깁니까 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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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다 양 팀 너무 잘한다 잘하네요 어 어 어이 보는 맛이 있네 많이 나긴 하네 10 대 15? 25? 근데 왜 직접 하면 재미없지 하하하하하하 저서요 엽전을 못해서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따윤이가 날 허위매물로 만들었어 아니야 나는 가만 난 가만히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는 허위매물이 돼버렸어 아니 형 형 그때 그 각성했던 내가 나랑 같이 그 주호했던 그때 시절이 나는 그때가 5년 전이야 그때가 5년 전 전 아 아무튼 네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역전이 된다는데 티오스는 역전이 됩니다 네 아 근데 재미있는데 이거 끝났나? 예 경기는 끌었는데 2채널로 모일까 2채널로 모이죠 칭찬하면 한 10만원이라도 줄까요? 저쪽 이긴 팀 아니면 만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만원은 만원은 올라가 볼게요 응 이긴 팀 옆에 슬쩍 가가지고 담배 심부름 한 만원은 줄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잘한다 근데 끝난 건가요 벌써? 네 이거 잠깐만 저 민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음 이게 이게 이렇게 됐네 아 근데 이게 관전으로 보니까 네 무루비가 무루비가 진짜 잘하긴 하네 맞아요 그래서 소울우비 많이 잘해 소울우비 많이 잘해 맞아 잘해 하나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에요 네임은 잘하다가 잘해 너 히메리다 안 되는데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어 나 그 정도였나 저거는 적게 먹었는데 저 정도 잘해 용매차이 대아카 미쳤다 대아카 미쳤다 영데스야 영데스 영데스 잘 끝이더라구 대아카 뺏기로 했는데 뺏었어야 되는데 대아카랑 저것만 내가 연습시켜서 먼저 대아카랑 데스기만 연습시켜서 옹냥아 고맙다 대단하죠 고마워 대아카 좋다 그럼 옹냥이가 이긴거랑 똑같네 대아카를 시켜서 이긴거니까 대니스키면 안돼 배도라지가 승리했네 이러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맞아 나는 그 옹냥이가 시킨지 몰랐네 아니 근데 아까 배도라지팀에서 1도라지가 이기는게 맞네 내가 배도라지랑 잘 안맞는거 같아 1도라지가 이기는거 이게 1도라지가 이기네 인첸트해 인첸트 영태형 인첸트하라고 인첸트 들어가요 통첸트 통첸트 민기형 계약서좀하나 그동안 너무 힘든데서 하셨네 우리가 힘든것은 옹냥아 이마도 알겠어 브렉시트해 브렉시트 나 가지고 오기 영태형 탈도라지 하시고 이제 인첸트 인첸트 가서 젊게 살아 형도 이제 인첸트 인첸트가 늙어질수도 있어 고만고만하게 놀면은 그냥 나이들 뿐이야 좀 젊게 살아야지 영태형도 현재가 배도라지 오고싶대요 어? 아 그래? 아 그래요? 트레이드 트레이드합시다 아니 우리는 왜 나 내쫓는데 아니야 현지야 거기서 행복해 우리 같은팀 해놓고 왜그래 우리 같은팀 해놓고 왜그래 잘하는데 그렇게 됐다 됐다 됐네 그냥 우리 인첸트 같이해요 아 좋죠 좋죠 인첸트해요 채팅창이 우원박님이 또 반갑다고 이미 맞이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친기면 입단식하죠 와도 근데 쫄병은 우원박이야 응 아 후임받으시려고 그러신거구나 그러면 현지야 여기서 막내하고 형이랑 영태형은 저기 갈게 그러면 형은 왜요? 2대1교환 제이딩인데 너가 2대1로 교환을 할 정도의 인재라는거야 니가 잘하네 잘하긴 해 아니 FA가 될걸로 썩없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팀분들이 너무 못하셨죠 저희요? 저희요? 아니 너무 못한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못해서 못한거야 게임을 못해도 못한거야 근데 게임을 못하는데 게임 더하고 싶은건 사실 너무 과도한 욕심같아요 좀 주제를 주제를 모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니 근데 대회를 보면서 또 즐거웠습니다 우리끼리 티타임 약간 재밌었어요 수다 두런두런 수다 떨면서 그럼 15명이니까 그냥 딴 게임으로 갈까요? 방송 일정 있으신 분들은 뭐 하고 또 일정 있으신 분 있나요? 오늘 이거 하려고 일정 없습니다 피오스 저는 오늘 맵 다하는 줄 알고 왜 좀 더 해? 뭐 벌써 이런게 런스를 해서 15명이라 왜냐면 히오스를 하면 한 명이 무조건 기다려야되서 원래 그러려고 한거 아니야? 혹시 올맵데이 래요 제 하나 드려도 되나요? 저희 아까 말 나왔는데 못본 그 팔팔 팀장 한번 팔팔이 누구야? 아 젤리였구나 팔팔 팀장 아니 그러면 룩 가져가는 쪽 기존 팀에서 한 명씩 트레이드하는게 낫지 않나? 아까 그 침착맨님이 얘기하신게 있는데 룩 선수가 너무 잘해서 삼도라지를 먹여야된다 아 아 그게 히오스거든요 삼도라지 그게 히오스 3,1,1 조합으로 1,3,3,4,1,3,4 이게 히오스씨 매칭이거든요 룩의 삼도라지냐 이래도 이겨? 전형적으로 이래도 이겨 이래도 이겨는 뭐야 이래도 이겨는 뭐야 이래도 이겨가 이래도 이겨가 4도라지 이래도 이겨가 한번 그래도 이기면 이제 감독으로 빠지는거죠 3분 뽑으면 아 아 아니 3다라지니까 100다라지 가져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사람 51회빈인데 부캐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들은 또 패배를 맛보면 어떡해 아무리 넣지만 쌈돌아지 힘들어 저는 지은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나 나요 아 근데 지 financing 소울 님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 쌈돌아지도 입장 있잖아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니 이러면 배돌아지 정예로 데려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 병건이 형이랑 옹냥이 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울읍, 침착맨, 숭아파, 옥냥이 이렇게 하면 될 듯 이렇게 가나요 그러면? 할까요? 3도라지 그럼 한 명 더 그리고 또 아무나 한 명 없어요 왜 지목당한 도라지들 왜 말이 없어? 도라지들 말해! 그냥 선택 당했으면 해! 지금 뽑으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지금 울음님이 뽑으셔야 돼요 백도라지들이 가야 되는데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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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 왜 흑도라지가 가 나머지 사람 조용히 좀 해 소울읍 얘기하게 근데 이거 침철옥이 맞잖아 그러면? 차라리? 아니 이미 정했어 침철옥으로 해야 소울옥님이 그나마 멘탈 유지하지 아니면 그냥 도라지 드시는 김에 아예 슬슬하게 사도라지로 침철옥이 아니고 침철옥이 아니고 풍철옥이지 풍철옥이 가야지 풍철옥이 더 잘하는 거 저는 많이 이겨봐가지고 못 이긴 사람이네 한 번 더 영태형 대신에 성태형 영태성태 영태와 성태 괜찮대 영태와 성태로 가죠 팀 영태성태 포지션 겹치는데 포지션 겹쳐 라이벌이야 라이벌 어떻게 되는건가요 팀이 키맥스태 팀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메모장에 영태와 성태 가고 영태와 성태 소울옥이 뿜당하는거 아니야? 팀엥스태 팀엥스태 소울옥팀이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소울옥팀이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소울옥이 당신이 정해 정하기로 했잖아 소울옥이 소울옥팀이 많이 이기셨다고 하니까 배도라지팀에서 세분 뽑아요 세분 뽑아주세요 아까 꼴찌한 팀이 소울옥팀이 저는 침천배님이랑 풍아빠님 여 어디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공냥이님 준하니까 천레벨 영태형은 많이 이기셨대 잠깐 화장실 좀 투자합니다 역할군 어디가 비죠? 저희 이러면 탱커가 명 투사 투사 얍얍이 포지션 그러면 얍얍이 형이 파겠습니다 얍얍이 영태형 대신의 내게로 와 갈라 정태 성공했어 이래도 이 팀이 누구야 형태 어서와라 이래도 이길거잖아 형태 어서와라 형태 어서와라 나머지 두 팀장은 나머지 두 팀장은 나머지 두 팀장은 알아서 쪼개봐 내재 내재 젤리 젤리부터 뽑아 젤리 더 먼저해 남는 사람이 보자 따윤희 오케이 맥냥이 내가 일바가 저는 63이어로 63 그 다음 내가 저 딜러 한 명씩 나눠가졌네 딜러 한 명씩 나눠가지고 그 다음 나지 진수도 넥클리시 두 명 뽑는거 아니야? 넥클리시 두 명 뽑아야지 아냐아냐? 아르세? 저는 던이요. 던? 어? 아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뭐 하는 거야, 던이. 아, 갑자기 승부여 생겨. 갑자기 승부여 생겨. 아, 진짜 승부여 생겨. 진짜 승부여 생겨. 진수도사님이랑 나이스! 아니, 어떻게 진수님 놔두고. 한 번 더 그러면 돼? 일부러 잘하지. 근데 왜 팀이 짜질수록 상대 팀들이 이렇게 세지는 거 같지? 진수도사님 하나 더. 왜 기분 따진 거야? 보살, 육삼. 육삼 했어, 육삼 했어. 육삼 뺏겼어? 육삼. 누구나 맞지. 남은 사람이 둥그레, 견자이. 내가 보기에 견자이님, 둥그레님. 진짜 너무 잘해. 철면수심이 형이랑 그다음에 풍얼냥 형이랑. 영태 형, 풍얼냥 형. 아, 그럼 힐러 견자이님, 둥그레님 중에 한 번 뽑아야 돼. 힐러 하나 뽑고. 어, 힐러 시면 나는 너무 뽑고. 본인이 힐하기도 하니까. 제가 힐하고 풍얼냥님 데려올게. 이야아... 다꾸나. 육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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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미안했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해요, 미안한데. 할거란다, 할거네. 너무 강해지는데 우리팀? 넌 BCE 69 Peki. 와아아 ah! 너무 강한데? 진립이 형이. skillappa 우리의 Button Z người gone. 맷클릴 룩삼 선. 철면수심 견자이 HEATHEE. 이야, 요기가 구전. 임계 형에도 진심이긴 한데. 슈퍼팀이만. 너무 세긴 한데. 왜 슈퍼팀이만 들어줬지. 아하하하하하 그러면 저희, 3팀은. 죄송한데 관전화 Yahoo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조금이라도 길게 보고싶어가지고 아 배돌아지 3팀이? 네 저희 코인 하나 잃으면 또 끝나 그럼 또 끝나니까 아까처럼 저희도 아까 그랬거든요 그럼 전력 분석 한번 들어가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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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으로 맵 좀 정해주세요 저희 맵이요 우리 관전하는 줄 알았지 저희 맵 홍냥이님이 정해주세요 저 맵 잘 몰라요 여기가 진쿵진 저 두팀 먼저 하는거 아니에요 방금전에 첫판 저 이제 우리 합니까? 맥클린 인간젤리가 먼저 하기로 했잖아 아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안한맵할게요 우리 나중에 합니까? 네 나중에 하시면 돼요 전력 분석 전력 분석 들어갑니다 오히려 좋아 보자 일단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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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나도 지금 선채널 선채널 카메라팀이니까 우리 이제 아 좋네 자 촬영팀 조명 준비하시구요 아 근데 보는게 더 재밌어 기꾸라 아이고 조명 좀 준비해줘 내가 저거 딴거 할게 보는 것도 좋은데 키겠습니다잉 예 아 근데 나는 근데 저는 그게 안돼요 디스코드가 송출컴에 써가지고 그냥 적당히 볼게요 아니 아니 그 얌얌님 걸로 보고 그래 카메라 들어도 카메라 한번 들어 저는 대충 느낌으로 볼게요 어 그럼 약간 반박자 늦게 리액션 해주시면 돼요 네 형태가 밥차 준비하고 내가 카메라에 나도 카메라 들게 이거 잠깐만요 저 볼륨 조절 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게임컴이 볼륨이 작아가지고 다 200%로 올리고 라이브 화면보미하기 자 어 진화영 이리 와야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니 왜 200%로 해도 작지? 화질 좋네 진화영 여기 진화영 여기 어어 진화영이 박차하고 저희 전문 촬영팀 하기로 했거든요 예예 진화영이 요리하고 화장실 빨리 갔다올게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나한테 들어온건데 준비할때 자리 길면 안되니까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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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호룹씨만 작지? 왜 수호룹씨만 작지? 네 라고? 야무지게 카메라 들거니깐 뭐하라고? 우리 옵저빙 옵저빙 잘하면네 저 잠깐 커피좀 타올게요 어기 어기 나도 물좀 가져올게 어기 왼쪽 팀이 효호룹님 보기에 왼쪽 팀이 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자 아니 지금 줄을 안서서 잘 모르겠네요 맥클리 룩삼 던 철면수심 견자이 그리고 인간젤리 따요니 진수두사 풍월량 둥그래 왼쪽이 좀 더 센거 같긴 하네요 응 나 이거 못 움직여 소우룹님 다음에 누가 잘해요? 인텐트에서? 소우룹님이 인정하는 실력자 두번째 제가 좀 상대했을 때 빡셌다 싶은 사람은 소 및 젤리? 그나마 옥냥이님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아 든든하네 다 비슷한거 같은데 비슷비슷하네 뭐 이거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 젤리는 어때요 젤리는? 젤리형 거품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저 재는 줄 아는데요 진짜 저 형도 저 없으면 안 돼요 아 서포팅이 있어야 좀 애가 빛나는 애인데 예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시너지가 나서 원래 2 대 3을 하는 사람인데 아 버블젤리 그게 없으면 그냥 1.5에요 어 그럼 진수두사님은? 진수두사님은 잘하시는데 말을 안해요 말 안하면 사실 다 잘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팀팀이라는 거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데 소통 커뮤니케이트가 돼야 되는데 네 아 각자 약점이 있구나 네네 그게 아쉽다 이거 말고 혼자 쓰는 건 되게 잘하는데 과묵한 침묵의 실력자 같은 느낌? 네 진효가 그럼 티어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아 기대된다 룩사님도 좀 묻혀가는 스타일이죠 아직 아 아 아 그럼 주체적으로 할 사람이 없네? 네 없어요 소울음님 밖에 그게 히오스의 정신이야 어 아니 소울음님이 인첸트 본체였어요 아 그래? 어 다 묻어가는 사람들이었대 아니 레벨은 제일 낮은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다보니까 아 재능을 꼭 피웠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아 아니 히오스 프로 하지 그냥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하하 뭘 그 생각을 해 왜 이제서야 했을까 아 아 아니 너무 후회돼요 아픔을 겪었을 근데 대회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후회돼요 아픔을 겪었을텐데 아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근데 히오스 만약에 옛날에 그 시절에 그 그 롤프로 할 때 그 시절에 히오스 프로 했으면은 진짜 그 리치님이랑 한 번 그 자리가 소울없이 자리였을 수도 진짜 그건 모르는거지 아니지 리치 대 리치 대 소울읍 해가지고 진짜 자강두천 저 거의 뭐 임요한 대 홍진호 같은 그런 그치 거의 뭐 초비 대 페이커 그 리치님이 그 히오스에서 페이커 했거든 리치님이 저 없어서 페이커 하셨구나 리치의 메디브 대 소울읍의 겐지 아니 울음님 근데 프로셨죠 아 저 리그오브레전드 거기 어디 팀이셨어요 소울 뭐였더라 스페누라곤 어 아 그래도 프로 신발 그 네 신발 좋은데 거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찍먹이라서요 비오는 날 못 신는데 그러면 프로 될거면은 프로에 스카우트 받으신거에요 아니면 거기 시험을 따로 있는거에요 저는 시험치고 봤어요 오오 제이가 온게 아니라 오오 제이는 겁나 잘해야 하고고요 럼블 잘하지 않았어요 럼블 네네 럼블 아 시험이 따로 있구나 거기 뽑는게 뭐야 자격증 시험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프로 들어가는 시험이 있대 그래? 초대받으신 일단 테스트 아 저 그냥 디코에서 볼거라서 아 디코에서 본대 네 덩글 되게 잘 잡았잖아 럼블로 아 맞아 응 영혼에 맞다 이 늑대로 어 아 재능이 다르긴 하다 근데 히오스였으면 잡았는데 약간 겐지랑 럼블하고 뭐가 있나? 메카니즘이 겹친게? 아니 없어 없어 그러게 겐지랑 근데 겐지를 왜 잘하지 럼블 이런걸 잘 아시는데? cc있는 블레이즈 느낌 아 cc없는 롤에서 코리전이 어디신데? 소울음님 원래 탑 탑이요 아 탑이였어요? 네 성태님은 왜 블레이즈 왜 펑커 안 만들어요? 아니 제가 투사 역할이라 펑커는 그리고 같은 팀이 또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약간 메디브 차원문 같이 맞는 말이야 투사 맞아요 어차피 이용을 안 해 저도 이용을 안 해 저도 이용을 안 해 저는 야바님을 뽑은 이유가 이거 응 모두가 야바님 저평가하는데 저는 고평가에요 좀 아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확실히 프로 해본 사람들 그냥 나랑 똑같은 마음 아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 말이 맞아 근데 제가 그저께 얍얍이랑 넥클리 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치? 아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근속 우위 느낌도 나 내가 형태 나 진짜 소신바람 내가 딱 말할게 니가 좀 더 잘해 진짜? 폼까지 늘려가지고 이제는 폼까지 넓어져가지고 니가 살짝 더 나은 것 같아 진짜 근속 우위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늙은 이상의 곳이잖아 응 솔라빈 다 빛나다 근데 누구보다 누구보다 난 그냥 중간에 놓쳐가지고 누구보다 넥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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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넥클리님 랭기 밍기 롤 롤 아니면 히오스? 히오스 둘다 둘다 롤은 한참 차이나죠 어 그러면 핫스스톤까지? 핫스스톤까지 핫스스톤은 핫스스톤은 저 형 뭐 안하지 않았나 핫스스톤도 찍어봤는데 핫스스톤 직접 한다는 전자에 핫스스톤 저 1등도 해봤는데 저 그때 그 저희 같이 갱호가 할 때 저 다 이겼잖아요 1등 했어? 1등 했어 그때? 아니 아니 그 그 랭크 1등 몇 번 찍어봤고 랭킹 1등 했다고요? 핫스스톤에서 그니까 혼자 했을 때 아니면 그거 썼을 때 아이 아이 방송 키고 했는데 그걸 뭘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말이 더 있잖아 아니 모르지 난 아니 방송 키고 했는데 본인이 키고 했대잖아 전설 1등은 대잡 아니야? 방송만 켰어요 방송만 방송만 키고 했대잖아 그 다음 팟 동기 그 대잡 그 잔 남아있겠지 대잡 좀 챙겨줘 좀 아니 그 친구 대잡 좀 챙겨줘 대잡 몰라? 아니 챙길라 그랬는데 챙길라 그랬는데 챙길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쳐내가지고 아 스틸러님 잘하지 아니 근데 그 저기 했어요 또 2황플 스킨 하네 잘하지 원만히 해결했어요 대잡이 뭐예요 대잡 대형 잡채라고 아이디가 대형 잡채나 봐 스틸러의 그 aka 스틸러 스틸러 들고 좋아 하이드온 부시 같은 거구나 예 어 맞아요 맞아요 하이드온 부시 같은 거 aka 아 빨라 룩3 룩3 시그니처 픽이죠 빨라 빨라하면 아우리엘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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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한다 겐지 나도 잘한다 나 겐지만 따라다니다 앞으로 카메라 근데 안두인이 커버 될 거 같은데 안두인이 아 그거 그거 무적 돼버리기 응 겐지가 궁 쓸 때 무적 돼버리기 겐지는 cc가 없거든요 아 맞네 오르띠아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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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툴일러 툴일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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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픽버그 픽버그 아 픽버그 아 픽버그 버그 근데 히오스는 버그가 있어 어 버그가 돼 버그가 돼 아 버그지? 랜덤이 아니죠? 정크랫 정크랫 모랄 정크랫 정크랫 정크랫입니다 예 근데 옥냥아 우리는 게임하면 못 뽑아? 우리는 게임하면 어 라인 우리는 필대로 가는거지 정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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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투사 가면 돼요 아 또 명품 투사죠 그럼요 아니 블레이즈 밴되는거 봤어? 내가 말했지 밴난다고 그 소냐도 밴하고 알타도 밴하고 그래 밴될할게 많네 밴될게 많아 이제 폭우를 못맞거든요 밴누로 못막아요 폭이 하도 넓어져서 아 그 성태군의 이 열정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뭐 다 투사님께 또 이어 받은거 알겠습니다 전 열정이 없는데 우린 열정이 없는걸로 유명한데 예 열정이 없는걸로 유명한데 스물셋에 잊었는데 저희랑 붙을때 그 2대0 당할때 약간 그 아 1대0이었나? 괜히 좀 설치시켰다 싶으셨죠 그 그 호랑이 성태군이 이어가게 자신의 일을 어 아니 호랑이가 돼버렸어 아니 그럼요 예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심태양 아 다음은 너다 아니 근데 성태님 그 동네에 쌍배님 자주 만나요? 상빈이요? 네 상빈이 여기 지금 4년 살면서 두 번 만났어요 바로 옆에 살지 않아요? 다른 동네에요 아예 다른 동네? 아냐아냐 옆이야 바로 그 지하철 두정거장이에요 아 나 옛날에 쌍배님 만났을때 아 성태님 안만나냐고니까 예 그 병가성님 저희 저희는 그냥 따로가 좋습니다 막 이러더라구 그게 처음 만난거였어요 싸웠어요? 아 싸운것도 아니야 그냥 관심이 없어 서로가 아니 동갑이야 누가 형인데 아니 상빈이랑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요? 아니 상빈이 거의 지방령이에요 그 지평잡도계로 고정해가지고 아 근데 성태님도 안나오잖아 서로 안나와 서로 아니 제가 두 번 간 것도 제가 나간거에요 오오오? 진짜 저도 안나가는데 아니 너가 안나가는데 너가 두 번 간거면 레전드니요? 제가 두 번 다 간거에요 알고 근데 쌍배님도 잘 안나가긴 해 아니 진짜 저보다 더 안나간다니까요 그냥 거기 무슨 뭐 뭐라그러더라? 뭐 거기 양정을 벗어나면은 뭐 뭐 차크라가 빨린다 그랬나? 차크라가 빨린다 아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쌍배님은 개인시간이 생겨도 수액동선으로 돌아 개인 회복동선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는 느낌이네 어 어 가는 데만 가고 아 양정을 벗어날 수 없대요 자기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애초에 그 스케줄이 영합이 영합이 떨어지네 진투박이네 그래서 제가 두 번 왔어요 두 번 한 번은 가야되요 어 어 어 날라댕기기 어 포커싱 풀샷 어 어 어 어 따요니 어 따요니 어 근데 대아카가 왜들 겐지 보호 빵이에요 오 그거 해모оф 또 와이씨가 아 빨라 빨라오리엘 숙기가 이제 대아카가 Z가 있어가지고 아까 따윤이의 덫이 미쳤는데 따윤이의 덫이 미쳤는데 방금 전에 그 캄프패 소니가 이제 정클랩 할 줄 아네 제가 눈을 떴다니까 히어스 아 정클랩 그 대박난데 스킬 근데 확실히 소우룸님의 겐지와는 달리 약간 거기서 살아갔어야 소우룸의 겐지인데 한 끝이 모자는거 같아 살아갔어야! 방금 민기가 모를 좀 못한거에요 두번째 E를 좀 너무 살 수 있는 각이 있었는데 그쵸? 아 설명 아 느껴야돼 저건 어때 방금 저플레이 좀 괜찮은거같은거 저정도 발타고 뒤로 먼저 들어가야되는데 그거를 좀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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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흡폭폭 어 했어요 신병 다 걸렸고 근데 힐량이 미쳤는데 오오오오오오오 꾸준하게 딜 넣어가지고 오르피아와 으으으으으 너무 무리했어요 어 근데 정클랩이 되게 잘하는 정클랩이 결정력이 별로 그렇게 좋은 캐릭이 아닌데 되게 잘 늦네 1도라지끼리 탑에서 종수형이 영태형 개편을 해주고 도라지 싸움? 근데 폴스가 뺄 수밖에 없죠 도라지는 도라지가 맞겠다 도라지는 도라지가 맞겠다 도라지 내전중 확실히 서로 뒤로가 서로 라인 클리어 안되거든요 겐지 어? 긁었을때 갔어 긁었을때 갔어요 긁었을때 갔어요 뺨 아 개같이 멸망 그냥 맥클레이 형이 할 줄 몰라요 아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부러워서 열등감에 아 까비 아깝소 아까 리밍고 하드만 아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닌거 같구나 아 왜냐면은 이게 한명있는지 두명있는지 몰라가지고 스킬을 쉽게 뺐죠 어떤 그 어떤 그런 디테일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너무 자신감있는 픽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엔지는 라인에 오래있으면 안돼요 갱을 다니는 어 겐지 어 풍얼랭에 에벨레벨레 너무 좋죠 어 어 아우릴 아우릴 어 겐지 이러면 또 한동안 또 합류 못하죠 이거 전장에 바라보고만 써야죠 그냥 신단 많이 먹어놨어요 어 근데 이거 아쉬웁니다 이거 저여 이러면 천천히 해도 돼요 사실 20개 정도 먹었으면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까지 잘 먹는거 정크래 와 어 흡폭포 어 아 요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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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버렸어 아우릴 자버렸어요 아우 자면 힐을 못하죠 어 아 아 겐지 아 아까까지 움직이던 겐지가 시체가 되어있습니다 아 아 근데 어쩌죠 시체가 된 겐지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서 아 아 폴스타트 이게 남이 해서 좋아보인다고 자기가 해도 좋은게 아닌데 말이지 아 1침 여기서 1침 한번 들어갑니다 예 딱합니다 이 파이널이 어 거의 예 거의 폴스타트 거의 장송의 프리랜이에요 혼자 그냥 살아가지고 어 어 어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걸까요 외로워보이네요 자 어 혼자서 이거 먹나요 예 어어어 어 뭐가 중요합니까 때린다는게 중요한거죠 어디가죠 저 친구 어디가 저 친구 어디가 어 어 아 외면하네요 외면해 어 어 외면해 어 이거 위에 난리났네 위에도 난리나고 아래도 와 위에 난리났어 여기 어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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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고릴라 어떻게 쟤 고릴라 아 저거는 추석 뺏었어요 아 뺏었어요 또 아 일부러 하드리시 하려고 아 아 네 아까 본거 맞았군요 본거 맞았어요 네 아 본거 맞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네 다잡을 때쯤에 가가지고 트베아씨 고맙다 하면서 쓱 먹어버렸어요 아 근데 고릴라가 있는데 위에서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나눠서 하다가 쓰읍 세명의 주가수가 있어 네 개별 차이가 개별 차이가 개별 차이가 개별이 납니다 짱구랑 고릴라는 못 말리죠 자 여기 뭐 용병 캠프 돌구요 신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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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아우리엘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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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겐지 라인클리어가 안되는데 탑에서 라인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어 겐지는 라인클리어 하고 있으면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 집중차 라인이 그으려면 뭐해 왜 뽑았나요 도대체 어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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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래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거죠 어어 어어 너무 과감하다고 어어 어어 오오 오오 흡수 흡수 아 어 겐지 겐지 4대 5 싸움 오오오오오오오오 겐지 안두인의 저거 무적, 무적돼 버리기 예 예 무적돼 버리기 너무 좋은데요 그 와중에 저기 풍얼량님 우지카 histori 풍얼냥 선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풍얼냥 선수 타톡으로 저것만 입력했어요 저거 하나만 하면 1인분이다 입력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진짜 잘하네요 연습을 저것만 풍얼냥을 프로그래밍한 옥냥이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임 아 프로그래머구나 상대방 도망가고 미니언하고 같이 와라 절대 상대방을 마주치면 싸우지 말아라 미니언하고 같이 와라 미니언하고 같이 와라 미친개발자 아 이거 두번째가 더 그건데 겐지는 투사인가요? 아니요 암살자요 원거리 암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거는 도라지 안에서 풍.. 철보다는 풍이네요 대아카를 밴하면 나머지가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폴스타트가 상성상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탑2패같은건데 지금 못이긴거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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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이를 탑2패로 못때린거죠 오히려 역으로 진거 그쵸 렉사이 오호 어 근데 그냥 고릴라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넘기면 되거든요 그냥 주고 라임먹고 굳이 할필요 없는데 굳이 할필요 없는데 나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특성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오 근데 이거 대학과 왔는데도 2겔 교환을 했거든요? 겐지가 궁만 제대로 썼으면 이거 파란팀 안 되는거에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폴스가 4인 광풍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환영이라 썼어요 그래도 이거 신단 4개 먹으면 되거든요? 어? 그 점 카운터에 맞거는 용병 맞거는 용병 4개가 되나요? 4개가 되나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하나만 하나만 솔킬 탔어 빵이에요? 오케이 먹었어요 레드팀 먹었어요 솔킬 뭐야? 겐지 왜? 겐지 왜? 뭐하다가 오르피한테 솔킬 당했는데? 아 오르피한테 아 고릴라 또 연계되면 와 나이가야 속하자 진짜 와 고릴라 못말려요 고릴라 못말려 저거 옛날 비전이었으면 진짜 개아팠는데 와 영태형 그 와중에 야 이거 너무 달달하다 영태형 어디가? 영태형 또 어디가? 잘 벌어주고 있어요 아 용병 용병 프로그램대로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다 개발 미친 개발자 진용헌씨의 작품이구나 미친 개발자 미친 개발자 우리가 대아카를 빼주셔야 되는데 먼저 대아카를 그 영태형하게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탑으로 곤충기 보는 거 같아요 저거밖에 할 줄 몰라서 딴 거를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해 훨씬 낫다 아 좋아 와 어 16대 14에요? 16인데 아 밀어버리기 와 광풍이 안 돼 숱자서 젠이 안보이는 헤포퍼 안보이는 헤포퍼 미쳤다 아니 광풍이 좋았는데 말가니스가 너무 잘 묶었다 말가니스가 도대체 몇 명을 묶은 건가요? 예 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아니 합류도 잘해주고 대아카 미쳤습니다 지금 아니 레벨 차이가 계속 2렙 차이예요 대아카타 많이 밀어주고 충격적인 사실 오른쪽에 타워 예 금도 안감 금도 안갔나요? 여기 아니 어 아 그러네요 성체가 풀피 아니 포탑도 안풀어졌어요 예 성체는 커녕 성체 금도 안감 아 아 어 말가니스 그냥 뻔뻔하게 막 들어가요 야 말가니우스 아니 겐지는 뭐 라인클리어 하려고 뽑았나요? 아 아 라인클리어 또 하나요? 아니 아니 그 그 넥클리 선수가 좀 라인 욕심이 좀 있네요 어 드디어 왔는데 어 말라댕겨버리기 잡을 수가 없나요 이거 아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어 유유히 걸어 나가요 잡을 수가 없어요 16렙 하고 싸우자고 16렙 하고 싸우자고 내 또 라클하러 가는 투사 겐지 어 아 아 신용렙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에벨레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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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 갑자기 어 코딩된 대로 갑자기 싸우다가 빈 용병이 생기니까 먹으러 갔어요 코딩대로 이거 코딩이거든요 코딩 코딩대로 갑자기 대치하다가 이거 걸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 걸리는데 이걸 코딩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코딩을 해서 조건 조건이 맞으니까 먹으러 가버렸어요 아니 거의 기계에요 기계 예헤헤헤헤 몰라 볼스타트도 지나갔어요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아 아 이제 봤어요 오히려 오히려 안 좋아 아 광풍 빠지고 어 야 겐지 이제 왔어요 야 드디어 라인 정리하고 이제 왔는데 예 어 조건이 맞아버리니까 이거 피곤해 버리네 그냥 말가 있어 등 한 번 불러줬어요 표창으로 예 어 어 어 어 어 어 겐지 어 겐지 이제 빠졌어요 겐지 할 거 없어 겐지 할 거 없어 어 아 아 아 말가니스로 그냥 밀어내버린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어 어 와 덱고 왔어 덱고 왔어 덱고 왔어 아 아 말가니스 너무 쎈데 어 맙니다 겐지 또 바텀으로 가나요 10만 서브팀을 더 잘하신다고 했는데 말가니스로 더 잘하시는 거 같아 아 겐지 캠프 잡으러 갔네 이번에 구경 마일그니스 조종을 누가 해주는 건가 위 아래 이렇게 어 누가 말하나 앞으로 앞으로 위 아래 염 헐 철인 28호 처럼 대신 말해준 사람 있어야 되겠나 아 이러면 또 20렉 맞춰야 되거든요 예에에에 이러면은 이거 철면수심 선수 아래에서 기스내러 갑니다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퍼펙트만은 맞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릴라를 줘버리면 20이 되어버려요 자 퍼펙트는 맞겠다 자존심을 지켰어요 20이 되..돼서 이거 그다운도 힘든데 저게 고릴라이요 이거 어떻게 막을건가요 으으으으음 슬슬 돌아왔는데 집에 가기 싫은거죠 가면 고릴라 만나야 되니까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옥냥씨 넥클린님도 코딩해줬나요? 넥클린님도 코딩해줬어요? 넥클린스 코딩한적이 없는데 아 만났어요! 조건이 맞아서 만났어요 아 조건이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이 푸문이 맞아떨어졌어 너무 정직한 게임이에요 코딩대전 코딩대전 영태형이 지금 캐리중인데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코딩강국이잖아요 영태형 빈대로 갑니다 영태형 빈대로 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빈필드가 있기 때문에 빈필드 빈필드가 있기 때문에 아 열리면 그냥 제트로 합류합니다 예예예예 코딩된 대로 일단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잘하고 있어요 옆에 있어갔자 할거 없어요 옆에 있어갔자 할거 없습니다 그리고 합류하라 그랬거든요 아 합류하라 그리고 합류하라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이제 합류하라 갑니다 아 그냥 간다 그냥 간다 뚜벅뚜벅 약간 거리에 청소부 같아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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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헌 와! 아 얼려버려서 오히려 죽임 오히려 죽임 아아 어 핵각 나옵니다 이러면 아아아아아아아 뭐하지 뭐죠? 겐지 구경하나요? 아 끝날거 같습니다 겐지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봉홍키고 빠지고 이제 겐지 이제 전장 이탈 겐지 이제 전장이탈 전장 이탈이에요 아 레벨레벨레 레벨레벨레 딥냥 시작이라도 해보는 야 겐지 딥냥 시작하나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4만딜이라도 찍었어요 4만딜은 넘기고 4만딜은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끔찍합니다 슬슬 저 피로한데 어떡하죠? 끔찍합니다 끔찍해 보고만 있어도 피로하네 이제 지금 사면 관전하셔가지고 관전용에 더 피곤하죠? 카메라팀이 원래 힘들어요 아니 게임하면 말이라도 안할수있는데 카메라팀이 좀 빡세긴해요 방금은 근데 거의 빠대로 치면 겐지 팀이랑 싸운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부담같이 갈라쇼라 생각하시고 우리 형님들 편안하게 삼도라지도 이길수있다 이길수있다 삼도라지도 이길수있습니다 우리 룩팀장만 믿으십시오 저희의 컨셉은 민심사냥꾼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상대방 민심을 사냥하는거에요 상대방 채팅창에 나락 나오게 우리는 저희는 이제 볼거없고 상대방 민심만 사냥하는 모드로 부담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이기면 개이득 저도 본전 나락원정대로 갈게요 좋아좋아 이기면 상대방 팀 나락보내는겁니다 기세없게 가자고 기세 뒤없게 저희도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죠 나 이거 다 줄이고 올라가야되는데 올리면 다 줄이고 슈트형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빨리좀 말씀해주시지 3일전에 히우선생님 아니 우리 해라그랬는데 아니 이게 아니 밴을 하다가 밴했는데도 지면 그때는 뒷감당 못합니다 아 아니 그거는 안하는게 맞네요 다전신같은게 있으니깐 다음판은 겐지를 셀프맨하나요? 해야지 해야지 진짜 뭐야 근데 진짜 이거 노바급이에요 형 왜 갑자기 약바급이야 약바급이야 이거 약바보다 더 했어 뭔소리에요 아니 근데 내 기억속에 넥클리님은 롤챌린저여서 완전 잘했었는데 세월이 잘 안따라가네 완전 잘했는데 아니 이거 검사해봐야되는거 아니야? 그때도 그정도 아니었던거 아니야? 아니 이거 민기형이 우릴 속인게 자기 포지션 투사라그랬고 왜 겐지 고르는거야 아니 겐지는 원거리 딜러 암살자인데요 저희도 겐지를 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소름만큼 할 수 있다 하루종일 라인클리어 하던데요 질풍참을 그냥 라인에 계속 붙었데요 아니 저 조합에서 조합이 망가졌잖아 갑자기 자기 겐지가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겐지를 하고 싶어서 월등감 느리셨나 소름 같은 아니 그렇게 할거면 진효 길이름바이킹 시켰지 아까 하지 말았던거 아니 진효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는 겐지 골라보면 저희 코인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코인 하나 더 있어 코인 관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맥 고를게요 우리 맥 고르면 돼 고게를 할게요 호호 호 호 몇 클린 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회사 경무에 시달려서 그렇잖아요 thôi 스트레스 풀르고 심플할 수도 있지 이걸로 paths 넥클린이 저럴 리가 없어 넥클린이 복숭이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하지 너 야 술 한잔 하자 얼마나 힘들었던거야 너무 힘들구나 그렇다고 우리까지 힘들 필요 같이 힘들 필요는 없잖아 넥클린이 주식 언제 팔 수 있어요? 그 행동은 이제 웃으러 가자 기대된다 근데 잠깐만 나 여기서도 지면 안돼 진짜 기대된다 저희는 몽심사냥꾼 모드로 가기로 했어요 상대방 채팅창에 나랑 나오게 저희는 기가 없어가지고 이기면 상대가 나라 저도 본전 이번판 겐지같은거 하면 나 쌍욕박을거야 이번판은 안된다 모랄레스처럼 겐지 나쁘지 않았는데 뭐 겐지 나쁘지 않았어 채널쯤 상대방 있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더라 우리 있을땐 잘했는데 베돌아지에선 그러니까 우리 베돌아지에선 우리 베돌아지에선 에이스였는데 아 잘하였네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베돌아지 하나였어요 여기 갑시다 초대할게요 근데 보여주세요 사실상 풍알량행님이랑 철수행님이랑 만라인이었는데 판정승이었습니다 아 맞네 이미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라 그러니까 승성인데도 불구하고 야 아까 얌얌님이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얌얌님은 뭐가 더 어려웠는데 얌얌이가 잘하긴 해 잘하긴 하는데 그리고 승실이 역방선도 아니었고 질드님 홀킬 냈잖아 거기서 이미 드농어냈어 맞아 화보가 바로 영입했잖아 저는 적어도 리쉬는 안해줬어요 투사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와드 있었나 노래가 나시더라구요 그거 처음에 부시에서 보시고 라인보드 지우러 간 다음에 아 봤어? 봤어? 부시에서 아 몰랐네 그걸 우리 게임 몰랐을텐데 난 몰랐는데 아 나 영태형 저거 모르네 아 이 형 바보네 이러면서 야 인간젤리가 말해줬어 인간젤리가 난 나 혼자 있는게 아니라 내 뒤에 있어 사람들이 야 인간젤리가 가라고 했어 형 이번판에 보면서 느끼세요 내가 잘하는거 오케이 3도라지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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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백 치는데 잘하는걸 근데 질수도 있어 만만치 않은 샌드백일겁니다 오케이 만만치 않아 이길수도 있어 솔로 꺾일 준비하세요 아 간단해지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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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들어있는 샌드백입니다 알죠 저희 남아주자 팀 내려가죠 내려갈까요? 1번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가η팅 3번으로 갈까요? 3번 저희는 올라가죠 안전하게 3번으로 갈까요? 흠 네 오키말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처음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게 스트리머지 아니 그니까 완전 재능이라서 어 재능이 있어 이런 또 부쩍부쩍한 분위기에 또 오랜만에 부쩍한 또 한잔하잖아 이런 와그라그란 분위기 아 와그라그란 분위기 네 또 오랜만에 또 상대방은 내가 보니까 티어 낮추려면 안두인은 일단 밴해야 돼 안두인이라고 맞아요 안두인 밴해야 돼요 아 저기 견자인이구나 그럼 상대방이 아우리엘을 해가지고 오히려 뭉쳤을 때 근데 안두인도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안두인을 먼저 하고 싶어 하시고 뺏기면은 아우리엘 맞아요 그리고 뺏기면 아우리엘을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발라 아우리엘 둘게 할 텐데 뭐 발라 뺏기 뭐 이런 건 아니실까요? 근데 발라 아우리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인다 내가 봐도 아 별로예요? 아 아우리엘을 줘라 차라리 발라 아우리엘 시키고 아우리엘을 유도하자 차라리 안두인 밴 어 안두인 밴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안두인하고 발라 를 밴하면 되잖아 그럼 아우리엘도 밴되잖아 아우리엘은 서압이 많아 아우리엘은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게 시키 어 하게 낯점이 좋을 것 같아 아 하게 안두인은 일단 밴할게요 안두인을 워낙 잘 하셔서 뭐 다른거 그러면 뭐 밴할게 없으면 소 소 아 여기 하늘선 아바트루 소 좋다 소 좋다 소 밴하고 우리 요안나 가져가도 괜찮을텐데 소 오 오케오케 소 요안나 요안나 응 형이 요안나 아 아바트루 밴 어? 아바? 아바가 적장남? 이거는 저거 너무 싫더라 아바 밴 하자 그러면 아바 밴 오케 우리가 소 할수도 있어 아니면 아바트루 운전하자 아맞아 아바 밴 해 아바 밴 밴합니다 네 소 밴이 소 밴이 좋은거 같은데 소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소 우리가 선픽이니까 우리가 선픽이니까 그러면 그럼 선픽으로 소 가져가야됨? 근데 형이 요안나 가져와 소 가져와 그럼 저기 요안나 할거에요 그니까 우리 요안나 가져갈까 그럼? 형이 형이 편한걸로 해봐 요안나가 티어가 높이네 지금 너무 많이 어 실명 요안나를 하고 제가 방패로 뒤로 킨 다음에 소를 끊을게요 오케오케 이론상 가능 아 이론상 가능해 오케 오케 와 카시아까지? 뭐할거에요 이러면 뭐할거에요 이러면 요안나 부터 할라고 요그 요안나? 어 제 양팔 일단 잘랐거든요 한나에요 제가 리밍 크롬이 이렇게 크롬이 있다 크롬이 발라까지 가능은 해요 발라하는거 못봤는데 가능해 가능해 아오케 믿어 리밍 크롬이 발라 리밍 뺏어 와 리밍까지 가져와 버린다 어 리밍 얼굴 왜 저래? 폐독하다 폐독해 원래 저러지 않았어요? 네 원래 저래 민기가리가 폐독해 보인다 이거 아 아 스킨 아 아누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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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힐러 먼저 가져올까요? 힐러 힐 나갈까요? 나래 나래빛 나래빛 아 나래빛 좋죠 딜러분들 고민좀 하세요 날라가니까 그 투사 뽑아요 어 투사 뽑아 너랑 날아갈자 못 뽑을까 못 뽑을까 그거 뽑을까 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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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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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알타 좋지 이러고 딜러분들 두 분이 이제 어차피 요한나 실명 우리 쪽에 있으니까 어어 알타 괜찮은데 저 조합을 못 보거든요 예 발라 크로미 중에 골라주세요 발라 크로미 발라 크로미 발라 크로미 중에 상대 일단 요거 나오는거 보고 아누베라기 AP한테 강해요 AP 카운터에요 아누베라기 어 왜냐면 그 껍데기를 쓰면은 그 마방 40%가 올라가요 잠깐 그러면 발라로 가야 하나 발라로 개팰 수 있음 발라 그리고 발라가 안우바라 돌진할 때 호로록 돌아가지고 살짝 빠질 수 있음 그러면 싹 빨아먹어가지고 야민 나는 뭐하는 발라에 금에 캠프 돌아야되지 나 아지모랑 굴단 나지고 준비됐습니다 어떤거 준비됐습니다 금에 금에 하라고 금에 뭘 그래 금에 금에 굴단 픽 마지막 픽이 주랄 내가 주랄 실명만 좀 신경쓰면 되겠네 음 저기 옹양님 네 저 큐발라에요 평발라에요? 평발라죠 평발라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피지 피지컬로 가죠 피지컬로 하시면 평발라가 나잖아요 예예 알타랑 쓰라리랑 탑 라인 쓰는거죠 누가 알타랑 알타가 알타 알타 개팸 오케 맞딜은 안타지 일레 판타 어 좀 저기가 CC가 많긴 하네요 역장에다가 안하는게 나을 듯 네 천천히 뒤에서 보는게 나을 듯 그냥 라인 갈게요 오케이 상대 뭐 퇴사에 쓰라레 안우비면은 우서 스턴도 있고 전투 시작할게요 우리 라클 빠르지 않나 이거 금에다가 발라에다가 요한나에다가 용병 어 방어 찍어야 했어 알타도 용병 빨라 왔다갔다 하자 예 요한나도 W 추가 데미지 우리 미드봇 왔다갔다 하는거죠 어 우리 미드봇 왔다갔다 하자 방어 안찍으면 저요 오케이 라클 엄청 빨라 저 안가고 BFC 위에 시야 먹나봐요 얘네 여기 지금 위에서 올거 같네요 상대에 물고 역장이 세가지고 미드봇하면 될지 조심 나이스 잘 피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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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마 포킹 리밍 할거에요 보주리밍 보주리밍 네 잘 피해야됩니다 뭐 진화영 와야돼 진화영 와야돼 미드봇 우리 왔다갔다 같이 아 잘못달았다 아씨 아니 챔피언만 주준없나 여기 어 미드가 어 왔다갔다 이거 용병 먹고 진화영은 오케이 저 바텀 핫라인 할게요 그냥 아무도 안쳐있네요 바텀 미아입니다 오케이 어 미드도 안보이네 잠깐만 상대에 넉히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투사 떼어버릴까요 올라갈게요 네 아니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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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먹을게요 그러면 라인먹고 진화영이 투사갈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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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감 오케이 제가 한번 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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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텀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네 바텀 막아야겠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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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제가 보험 여긴 형 이거부터 때려야지 이게 보험 악수 주는 애라 소사 도와드려야 돼요? 아니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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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밈 밈 올라가요 미드로 오케이 저 보트 클리어 좀 할게요 아누바라가고 저 갔다 탑 한번 찔러볼까요 탑 한번 찔러볼까요 쓰라엘 지금 찌르고 지금 용병 갈 때 응 어 탑 한번 찔러봐 2시에 있다가 아이씨 아타비 야 너무 일찍 나왔다 어 차라리 걔를 내빼 내빼 내가 내가 갱 가는게 나아 안옵 조심 탑에 탑에서 나오세요 다들 예스 이거 바텀가자 바텀가고 한라임 밀고 미드 저거 먹으면 될 듯 네 탑에 3명 오케이 바로 미드 이거 라이클 빨라서 이거 신단 어떻게 먹어 신단 가운데로 갈거야 우리 지금 가자 가자 가운데로 아 이거 범한다고 여기 좋아 그리고 너 들건 천천히 해봐 한번 상태는 이거 병건이 형 따라 들어가긴 응 응 위의 신단 투사 먼저 정리해야되서 여기여기 너 투사 먼저 정리하고 내가 한번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 먹어서 괜찮아 나이스 그래 위에 쓰라로 왔다 어 쓰라로 갔어요 쓰라로 갔어요 그러면 니가 위 먹어줘야돼 내가 먹을게요 그냥 어 오케이 다시 올거 같은데 하고 막아주면서 아 이게 라인 정리가 빨리 안됐구나 상대가 투사 먼저 정리해주고 와 으아 라인 너무 어려운데 이거 우리 어차피 위에 하나 먹으니까 어 괜찮아요 라인만 먹읍시다 상대 나 그쪽으로 가볼게 네 7렙 탑 탑 가죠 오케이 우리 이것만 쏘자 우 와 뺘자 뺘자 이제 뺘자 이제 어ande왔더 와다 왔다 와다 як,... 야가 와다 일단 바텀 갈게요 이러면 바텀 가고 용병 먹고 제가 탑 라인 밀고 있을게요 용병 먹고 바텀 갈게요 탑에 다음에 아래 터지니까 탑에 빛나려가 가야되나 내가 이거하고 위상이덕으로 뛸게 여기 다 오나? 밑에 볼게 둘이 왔다 나머지 어딨지? 셋이다 와 가졌어 나 가운 위에 넥시 왔는데? 가운 볼만한데? 요한나가 없었는데 천천히 해야돼 요한나 이제 온다 이거 일단 먹고 저 피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 10렙 저 위에 라인 먹고 올게요 아래로 가야겠다 아래로 가야겠다 일단 10렙을 맞춰주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텀 가 어 진화형 아래로 가야돼 제가 여기 정리하고 저 이거 쉔 궁극기 있어가지고 애들 다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미드에 있는 애들 다 올라가요 오케이 바텀은 돼요 네 바텀 막으로 같이 갈게요 이거 먹고 진화형 바로 아래로 뛰어주면 돼요 오케이 우드 치는건 아니겠죠? 아 우드는 안칠거야 저기 10렙이라 칠거 같은데 내가 빨리 병원씩 먹어볼게 가만 볼게요 메인 와보세요 어 궁 뺐다 메인 와보세요 어 궁극기 내 빛나래 아직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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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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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게 들어갔나? 아니 조금 일찍 들어갔어야 됐어 조금 늦게 들어갔어 실명보다 광선이 낫죠? 이거 쓰랄 때 쓰랄밖에 없어가지고 광선 정화광선 그러네 정화광선이 좀 많았다 쓰랄밖에 없어가지고 실망 일단 라임 빚는데 갈게요 라임 먹고 이 맵은 운영이 돼 이 맵은 역전이 돼 이 맵은 운영이 돼 아 뭐야 괜찮아 아 미드 갈꺼 그랬나? 이리 잡았고 오케이 형들 싸워도 돼 바텀 미아입니다 개싸워봐 개싸워봐 끝난번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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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툰 밉시다 네 Q 한번 넣어 Q 미니언이 없어요 용병 여기 좋았다 용병 먹고 오세요 내려온다 우리 뒤로 들어와요 용병 제가 탑 커버하고 갔다 갈게요 저희 13렙 찍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저기는 16일 것 같은데 오케이 레벨 차이가 안 돼 이거 레벨 다시 맞춰주자 뭐야 이거 줘야되나? 줘야될 것 같은데 여기 한 번씩 없구만 여기 13은 맞출 수 있어 미드 신단 쪽에 다 있는든요 어 13은 맞출 수 있어 우리 넵 태산 한번 노려볼까요? 할만한데요 오케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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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다 내려와요 미드 다 내려와요 어 13 맞춘가요 어 오케이 어 낫도 봐주세요 어 어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 뺑게요 저 뺑게요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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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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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박기 몰래 위에 가기 어차피 이거 막아야되니까 어 밟을만큼 밟다가 빠지기 아 근데 위에 다 멀었네 숨었다가 잡아야되는데 이거 3대3 한타라 할만하지않아요 어 시야먹고 시야먹고 이거 이거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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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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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두명밖에 없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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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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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밟고있어 저 밟고있어요 그 바텀은 부탁드립니다 오케 오케 이거 이거 내가 땡겨야되고 괜찮아 괜찮아 온다 이제 좀 빼야겠는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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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갑니다 이제 다왔어요 이제 다왔어요 어 이제 빼자 이제 빼자 이제 빼자 바텀으로 내려갑시다 아예 이제 빼자 이제 빼자 저희 성체가 노출됐습니다 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바텀 바텀 어때 바텀 바텀 혼자 있는데 어 상대 투사 칠 때 한 번 바텀 바텀감 바텀감 근데 우리 멀어 어 우리 멀어 좀 오오오오오 내가 쟤 19초거든 형 해봐 한번 잡은거라고 잡았다 잡았다 우리 투사나 먹을까요? 네 까비 어 투사먹고 좀 탐 밀게요 일단 쉬우면 아 왜 안와 근데 바텀 아니 뭐 나 제트 이거야 아 여깄었네 지금 왔어 지금 뭐야 잠깐만 그러면 아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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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핵 닦고거든요 네 나온다 온다 핵 온다 핵 온다 자 자 역전이 되요 역전이 되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자 배달 갑니다 님이 오케이 까비 자 압 쌌고 자 세 분 빠졌고요 오우 오우 쉿 아파라 자 회오리를 우리 그 자 요한나 들어간거에 맞춰서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허 회오리 때문에 막았어요 게이드 회오리 회오리 너무 좋은데요 왜 갑자기 바뀌었지 회오리로 특성 차이는 좀 나지만 너볼까 영혼의 학과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우드한테 아니 지금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 그 우드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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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우드 줘 그러면 주 주 주 주 저거 먹을 때 어 주 줘 주 줘 보클리 할게요 보클리 할게요 제가 바텀 정리할게요 주면 근데 우드 바텀으로 오는데 막을 수 있을까 어 내가 바텀 정리하다가 제트로감 글쎄요 16을 찍으면요 16만을 찍고 자 바텀 밀어놓고 있다 우리 어 바텀 뒤에 싸먹히다 바텀 물린다 바텀 물린다 어 저 고치 걸렸어요 네 네 네 저는 스턴 걸렸습니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이고 자 자 자 자 이제 16랩 찍혀요 자 200랩 운영이 돼 네 자 16랩 찍혔고 200랩 운영이 돼 오케오케 자 헤오리 5천대미지 5천만 데미지 나이스 그 우 우드한테 제가 실명 걸어야 되는데 제가 없네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제가 우드한테 실명 걸면 되는데 이론상 아 까비까비 오케이 아 찍었어 이제 아누마라 저희가 관전할 때 되게 잘하는 거 같았는데 예절이 좀 주입이 돼? 쌤 팀 아 이거 주입이 되네요 하하하 이제 알겠지 어디서 침 이거 삼도라지를 잠깐 생각보다 체급이 좀 크죠 저 저 저 전패인데 왜 자꾸 저한테 하하하하 저 전패인데 자꾸 제 예후를 좀 제 예후를 좀 전패에다 자꾸 우리 20대 1 빛날에 단위 1킬 이거 배돌아지 묶으면 왜 자꾸 저를 많이 넣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예후했어요 1킬 빛날에 1킬 드렸습니다 그래도 퍼펙트는 약한 도라지는 혼자로 보내야 되지 않아요 원래? 약한 도라지인데 왜 자꾸 많은 도라지에 약한 도라지 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아 맞아 맞아 다를 수 있어 아 우리가 가위바위보 싸움 그죠? 어 저쪽은 이길 수 있어 아 좀 그래 맞아 맞아 가위바위보일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일 수도 있어 근데 가위바위보인데 내긴 내야 돼 안 내면 부전패야 여기여기여기 도라지 그 목소리 1승 할 수 있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나 지는 줄 알고 와 아니 가위바위보일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깐 가위바위보네 여기 있는 남자야 이 정도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가위바위보 빠르게 하자 카메라 들게 다시 맵 뭐 할까요? 맵 편한 곳 더 하시죠 소 룹팀장에 맵은 제가 봤을 때는 맵은 됐고 밴 좀 저 우리 룹팀장 팔 좀 그만 잘라 이게 저도 3개 뺏기고 나니까 저희 밴 안하는거 어때요? 리밍까지 뺏고 두개 밴하는거 밴 안하는거 밴도 안할게요 밴 노밴하겠지 저희도 밴하나 그러면 우리도 노밴전 하고싶어 아니 그 우리는 뭐가 되는데 그렇게 해보니 우리는 뭐가 돼 우리는 뭐가 돼 기대만 하면 되죠 기대만 하면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져 예우가 있으니까 밴 하나만 할게요 검은 그 거미 거미맵 한번 할까요? 거미요왕의 모습 거미요왕의 모습 약간 숨바꼭질 숨바꼭질 한번 합시다 거미요왕의 모습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이 역전이 돼서 밴은 하나만 넣을데요 너무 원 아니 근데 유튜브 닉네임 요아소비 빠따종이 있네 아 하지마 뭐야 언제 또 그걸 만들었네 아 진짜야? 아니 그걸 또 만들었네 그새 편집자님이? 아니 그냥 유저 닉네임이 요아소비 빠따종 아 요아소비 빠따종 아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변거나 어 더는 모르고 아니 모를 수가 없어 여기 빠따종 아시는 분이죠 크랭크는 알아 모를 수가 없다니까 더님은 세대가 다르잖아 빠따종 아니 빠따종 모른다니까 니가 니가 그러니까 관계잖아 그 약간 뭐 그때 커뮤니티하고 이런 애들만 안 돼 아니 KTF에 빠따종이 뭐야 빠따종이 뭔데 나 영씨 중에 빠따를 잘 치우는 분 계셨나? 빠따종? 야호씨는 분이신가? 영태형 빠따종 알아요? 다 모른데 다 몰라 아니 아니 KTF형 황금기를 이끈 빠따종 감독님 정수영 감독님 몰라? 아무도 모른데 아무도 몰라 답답합니다 진짜 너만 알아 너만 답답하다 아 스타가 아 맛있는 거 있더만 지면 빠따를 쳤어 아니 그 당시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짤방 보면 아 나 그거 알 것 같아 임콩 통합바에 그 짤 안 봤어요? 임콩 통합바 아 답답합니다 진짜 무슨 말 하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영걸씨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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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답답해 임콩 통합바 스타크래프트인가? 스타크래프트인가? 성태야 주님만인가? 성태야 예 탑에서 병 느꼈어? 아니 그래도 영원 친구 부르더라 영원님 아르타니스가 똥캐인 것 같아 성태님이 쓰러날 때는 잘 됐는데 아 우리 성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피지컬은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알타가 좀 구려 알타가 성태야 좋은 캐릭터 말해 좋은 캐릭터 그게 유일한 1킬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신데요 나는 너랑 1대1 할라 그랬는데 친구 부르더라고 갑자기 빛나는 탑으로 제가 1킬 성태야 이번에 더 센 탑 와 전승에 포량이 뭔가 아니 잠깐만 젤리야 더 세다고 하지마 한판 졌을 뿐이야 전승한 사람이 맞아 우리 코인 남았어 더 세다고 하지마 아직 안 끝났어 아직은 아직까지는 최고 한피 열쇠면 그냥 우리 하고싶은거 그냥 아 노바 한번 할까 하하하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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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마리에요 그냥 한마리에요 나도 모르겠다 난 노바가 이게 그냥 이 변수를 제거 난 노바 조커픽 나쁘지 않아 어 어 나쁘지 않다고 봐 내가 봤을 때 역전 가능해 그게 역전이 돼 야 백상형 어? 왜? 고스트는 변수가 있어 채팅창 난리난 골 보고싶어서 그러는거야? 아니 역전 하려면 다른 픽 아니 야빠 할거면은 내 방송하면 튀어 켜놨냐 너 야빠 야빠 할거면은 야빠 할거면은 넷클릭했네요 넷클릭했네요 아아 어 그런거 해줘야돼 새로운 야빠 급 하나 이번에 노밴이에요? 아니 1밴이요 1밴이요 1밴 하나만 한대요 각 팀마다 1밴씩 오케이 저는 노바로 라인 먹을 때 라인 와달라고 해요 나 잠깐만 지금 따리단 따리단 나 나 아직 못했어 나 아 진아랑 맞습니다 오케이 저도 왔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나 나 흑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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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우리 이동합시다 저희도 올라가죠 어 우리 원래 여기 우리 그대로 있으면 되는거죠? 우리 어디로 가? 우리 안가 데스윙 밴? 네 아 데스윙 젤리 인간젤리 밴 인간젤리 아니 뭐 데스윙에다가 그냥 그 흐프퍼까지 그냥 1밴 1밴 1밴? 그 마이가리스 아 1밴이구나 아 저희도 1밴이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제일 잘하는거 할게 우리 밴? 어? 형 아바투르데 잘해요? 이게 제일 레벨 높아 어 형 아바투르 잘하는데 여기 아바투르 여기 아바투르 별론데 이 맵 쪽지 않아요? 아니 하고싶은거에요 왜냐면 잘하는걸 해야될거 같아 어 나 그냥 잘하는거 할게 음 아바투르 골라보래 형 아바투르 그럼 일단 잘하는거 안돼 형 아바투르의 뭐 나가요? 아 일단 1픽이지 아바투르 아바투르 하면은 아바투르를 해줄수있는 트레이서 트레이서요? 어 피닉스 트레이서? 아니 트레이서 못해 트레이서 못해 음 제라툴 혹시 우리님 제라툴이나 제라툴 가능하세요? 들차? 나 저 스킬 모르는데 형 탱커 골라야겠다 나? 나 간다 응 쇼 쇼 소 소 쇼가 여기서 그 먹기좋음 그리고 카시아 나갈거에요? 카시아? 아 마이클 끄고 있었네 어 카시아 크로미 리밍 제라툴이 아 카시아 크로미 네 일단 제꺼 할까요? 어깨어깨어깨어깨 아바투르랑 카시아 괜찮지 않아요? 카시아 좀 들이대 카시아도 딜 잘나올거같애 예 아바투르 저거 받으면서 막 카시아 돌진조합인데 저요? 돌진? 돌진조합이지 아예 돌진해버려 이걸로? 어? 어? 돌진가네 아바투르 받고 오 좋아 저 근데 레가르가 좀 짜증나 그 한 명 딱 돌진해서 울었는데 풀빛하면 그냥 진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저쪽 CC가 없는데? 야 CC가 없어 공굴의 발이야? CC가 없어 저 일단 카시아 픽할게요 레가르 물어버리기 오케이 오케이 레가르 물기 레가르 물어버리기 오케이 맥그리고 카라잼이네 어 코너맥그리고 카라잼 이러면은 아바투르가 카시아 복사하면은 맛있겠다 이게 이카시아 기술 다 박으면서 엘리어 할 거 없어 말가니스 밖에 없어 어 말가 밖에 없네 유황표 말가니스 근데 다 약간 우리 뭉쳐져 있는 근접이라 말가니스한테 좀 좀 많이 잘 거 같긴 하네 많이 잘 거 같긴 하네 말가를 무시하고 다른 애들 잡아야 돼 어 내가 뒷라인을 볼게 나도 레가르 저도 물게요 여기 여기 근데 말가를 무시할 수 있나? 아니 애초에 저기 CC가 없잖아 지금 말가 밖에 그리고 지뢰에 은근히 짱날걸 이거? 진화형이 이거 이거 아바니까 1렙 3 해요? 아니 아니 안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제가 전판을 했을 때 약간 느끼는 게 저희가 좀 데스가 잘 나요 네? 확 데스가 좀 안 나야될 것 같아요 확 데스 싸우더라도 이제 딸피로 살아나가야된다 극정 데스 극정 데스 최대한 덜 죽기 그거 필승법이잖아 안 죽기 최대한 안 죽으면 이기잖아 어그로 핑퐁 어그로 핑퐁 하자 롤처럼 다 맞추고 다 피하면 돼요 상대 탑이 그러면은 상대 탑이 그러면은 근데 우리 안 때리고 있잖아 틸창코가 오나? 탑 틸창코가 오나? 탑 틸창코 오게 오게 바텀 내려갈게요 오게 오게 어깨 어깨 우리 라인클리어가 약간 좀 구리긴 하다 소니아가 있긴 한데 글창코가 소니아한테 개쎄다고? 아! 우린 아바투가 있어 내가 갱 갈게 호텔 다 있어요 상대 어깨 어깨 어 글창코가 거기 에너지가 안다는데? 롤처럼 하는 라인전 롤처럼 좋아좋아좋아좋아 바텀 갱같은거 한번 가봐야겠다 오케오케 나이스오오 요정도? 어? 뭐야? 탑으로 갔나? 안보인다? 상대 정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글 먹네? 상대 투사 먹는데 어? 먹을까요? 상대 투사 먹나? 자 몰캠 한번 할께요 칼샤님 뭐 계시고 오세요 나이스 지마형 뭐요? 정글요? 네 아 이거 맞고 가야겠다 아니 스킬을 모르겠네 이거 못보수는건가 또? 빨간시 내려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캠프 먹었고 미는거 있고 사라졌어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 여기 노트북 받으세요 말 끊었다 아우 깜깜해 역시 수면이라 조금 카운터긴 한데 우리 그 아래 다라이나믹 듀오가 때려요? 어 때리고 있음 때리고 있음 때리고 있음 스킬 던져서 나이스 아 저거 저 다라이나믹 띄오 퇴근 못함 퇴근 못함 나이스 나이스 다라이나믹 띄오 퇴근 못함 지금 아마 좋았다 우리 이거 먹을까 이거? 용병? 콜을 안했는데도 이거 그냥 맵미딩을 하시네 확실히 잘하는거 하셔야 된다 키라이 형이 잘하는걸 해야돼 어 맞아맞아 좋은거보다 잘하는걸 해야돼 내려가고 어 나 위험 여기 어 저희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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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있습니다 캠프 먹고있습니다 저기로 감 리드 갈게요 24개 싸울거에요? 근데 제출을 좀 많이 했어요 천천히 저 몰래 넣고 올게요 저기도 한 번씩 넣죠 이거 몰래 몰래 서로 일단 8개 넣음 eines 아니 가지고 캠프 캠프 컷 이거 쳐? 더 넣었나? 다 넣었구나 우리 아우리넣어 네 들창고 빼면서 저도 가고있어요 빼면서 빼면서 천천히 저희 먼저 7ラ이에요 오케 네 오케 우린 아바투르라 막 꽝 붙는 느낌은 아닌 우리 네 뭐야 집 갔다 와야겠다 자 입금하실 분들 입금하시고 자 라인 밀고 입금할게요 네 방대 입금하려고 하는 느낌 저쪽 다 넣어도 안나오긴 함 네 어 저 입금하고 위드 한번 볼게요 어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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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안됐다 까비까비 좀 빼면서 하죠 좀 참고 나왔어요 빼야되요 아 까비까비까비 한명 못잡나 오오 어 까비까비 그게 안됐어 와 괜찮다 그래도 네 아주 10렙되고 일단 운영하다가 아까 할 때 거기서 안되서 빠졌어야 돼 음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는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해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파탐 맞으세요 일단 각자 맞고 오케이 호호 우리 운영 벨 어디부터 막을까요? 미드? 바텀 한번 갈게요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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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꼬시고 있는 중 막아야겠다 범위 막아야겠다 하지말고 하지말고 빠져나갈 수 있구나 빌막이 우리 말가 완전 카운터긴 하네 이거 10렙되면은 카시아 두개 나오니까 그거 믿고 싸요 아바는 또 10렙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아어 상대 좀 오버합니다 빠져야겠다 날아온다 저기 10레벨 저기 10레벨 들창코 궁이 뭐죠 들창코 그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나? 들창코 궁이 뭐였지? 아니 저 저기 대면 나옴 뭐 코칼이었나? 아 들창코 노행물 투척 노행물 투척 우리 궁 있어야지 저기 익슴윰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애들 다 안보여서 무섭긴 한데 어 위에 넣으면 되겠다 위에 위에 갔다 입금하러 가자 빠르게 네 잡을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저게 너무 저 집을 가 저 집을 가 하고 그 다음 넣자 오케이 어 레벨 따라왔는데? 막으러 가자 탑에 한 명 있고 맑아 돌아요 탑으로 갔다? 네 저거 봐줘야돼 메쉬 봐줘야돼 메쉬 봐줘야돼 저 위에 이거 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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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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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길막해줄게요 뒤에 맑아 뒤에 맑아 뒤에 맑아 아 근데 궁극기가 있었네 어 피가 다 차 한번 빼자 한턴 빼야겠다 한턴 빼야겠다 네 잘 떠왔다 잘 떠 그게 궁이야? 피가 다 차네? 저 말가가 피가 차는 궁 피가 차는 궁 피가 차는 궁이 있어 진왕 뒤로 한번 빼고 여기 위험하다 탑 밀리고 있다 좋다 바텀 맑아 맑아 볼까? 맑아 보자 맑아 보자 맑아 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되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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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막 빈막 이게 흡포버로 빠져나가죠 저 투파보러 갈게요 여기 나온 김에 아래 부르자 어 부르자 이제 빠지자 온다 온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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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 여기 여기 살짝 죽었어요 여기 아 아 아 내 킬 물었네 물면 안 되네 계속 올 거 같은데 한번 빠져 쭉 빼보세요 뺄 수 있나? 아 내가 물었다 아 죄송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피닉스로 물 쩔어 아 밈도 없는다 이게 커버가 안 돼서 좀 기다려 보자 어쨌든 라인 밀고 지금 라인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제 찬란한 질줄 생기면은 우름님 좀 편할거에요 비슷한데? 할만해 저쪽 이제 는다 아래 가볼까? 아래 가보자 아래 이거 먹는 거 같아 아래 여기 지루 한 번 밟았네 안 먹네? 이거 먹을까요? 우두 가나 보다 우두 가는 거 같은데요? 우두는 근데 늦었어 먹을 거 먹자 먹을 거 먹고 늦지 저거 막고 각자 막으러 갈게요 우두 다 같이 하고 일단 저거 거민 줘야 될 것 같아요 거민 제가 잠깐 볼게요 어디서 났나 여덟 개 아래서 넣겠다 일단 막고 거빛까지 막죠 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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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오는데? 어? 이거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니고? 너무 돌아왔는데 탄치 아래 레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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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뒤에 맑아 뒤에 맑아 따윤이 따윤이 아 됐다 정리합시다 이거 맑아 정리하자 정리하자 오히려 이거 16 따라갈 수 있다 미드 다시 가요 바텀 먹으러 갈게요 여기 미드 맞고 바텀 막으면 타워 손에 없음 아무 손에 없음 미드는 어차피 늦어있었음 됐다 16 찍자 이제 지켰고 이거 해봅시다 상대 수사감 같거든요 해볼까요 병건이형이 씨앗 따줘야돼 쟤네 따로따로 임 탑 두명 이거 한두명 치고있으면 쌈 됐다 네 네 근데 이거 빨리면 좀 안좋아요 오케이 이거 일단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이스 좋은데? 좋은데? 어 깼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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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왔다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50배 50배 소니아 밀고있으니까 용병 나왔다 용병 먹을까 소니아 내려와요 용병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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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말가니스 말가니스가 문제인데 좀 빼면서 하죠? 좀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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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셈 빠지셈 말가 때문에 좀 빼면서 해야 돼요 말가 때문에 빼야 돼 한번 저 빌리긴 했어요 네 갔다 빼야겠다 빼야겠다 빠지셈 빠지셈 수사 져야 될 듯? 아 내가 아까 공이 풀려가지고 말가가 뒤에서 너무 그거 했네 미드 막읍시다 천천히 우름밍을 우리가 봐주면 될 듯 우름밍을 우리가 봐주면 될 듯 우름밍을 우리가 봐주면 될 듯 우름밍을 노리거든 우름밍을 노리거든 수사 맞고 합치면 21개 안되나보다 안되겠다 말가를 빠르게 녹여야겠다 차라리 일단 선취도 있어가지고 아래 먹겠다 저쪽 아래 먹으니까 위에 넣을까요 우리? 아래 먹을 것 같아 저쪽이 아래 저거 먹는 동안 좋아 넣자 이거 하고 상황에 따라 그냥 적 딜로 물깍 나오면 놓을게요 나도 레가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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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긴 했는데 할만하거든요 이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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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녀올라움 어? 따윤이 앞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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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치않고 뒤에 들치않고 아 저거 흑포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딜러봐주는 줄 네 이거 네게로와를 볼래요 네 잡았거든요 아래 아래 한번 봐 이쪽으로 살자 어 라인 정리할게요 이쪽 이쪽 저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갑니다 갑니다 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그만 돼도 요구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요구를 살려 살려 이러면 1대2 교환 형태 다 안돼? 아 안되겠다 레벨 20 찍힙니다 형태 내가 너와 장법 벌면 너 그냥 들어가서 죽는게 저쪽 위로가서 제가 한번 넣어봄 저쪽 위로가서 제가 한번 넣어봄 그 빙글빙글 돌아 위로가서 한번 넣어봄 2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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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먼저 죽이고 이런식으로 미드 맞죠 이거 이거 거미넣고 저 저 지금 없음 5초 썸하면 안됨 지금 오케이 우드 두개만 넣으면 된다 우드가 꼈다 우드? 타북하죠 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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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 미드로 미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우드가 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거 좀 안좋거든요 할만하다 자 막으면서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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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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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뒤에 맑아니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오케이 어이씨 밀어내고 이거 계속 가 계속 가 고거 막혔어 가가가가가 아 이거 선치 아 선치 연속 들어간대 어 잠깐만 너 들어가면 돼 이게 진리언공을게요 저 오케이 빼빼빼 이제 다시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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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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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빙글빙글 되는게 진리언공을게요 등 딱 돌았는데 말간은 못죽인다 보면 될거 같애 등 딱 돌았는데 말간 못죽인다 보면 될거 같애 말간 못죽인다 보면 될게 저 집갔다 올게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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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간 지금 2대4도 가능해가지고 아 우드 치면서도 안사야된다 맞아 그러면 안사라지는데 응 미드 미드 칠게요 어 가자 가자 요런 느낌 좋은거 같은데요 상대 길러가 아바트로 10초 후에 또 궁극이거든요 10초 후에 한번 더 하자 말간 그냥 무시하면서 말먹금 하고 그러게 무시 카온에 있는데로 카온에 있는대로 카온에 뭐지? 이름? 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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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 앤 webpage 미드 한 번에 하는거 주지 상대 탑에 두명 바텀 갑시다 바텀 갑시다 이쪽으로 오는거 물어도 되고 상대 탑에 두명이라 지금은 좀 어그레시브하게 가도 돼요 여기서 근데 싸움 걸리면 조금 좋진 않은 듯? 우리가 딜러를 묻고 머리 조절을 잘해야 돼 6시 먹기? 6시 먹고 6시 먹고 투사먹고 그럴까요? 이거 6시 오면 싸우죠 좋아요 좋아요 상대 딜러 물기 너무 좋아요 나 위로 숨을게요 싸우죠 4개로 와도 우리 어어 어 아아 아씨 아아 아씨 하나밖에 안됐어 나 살았으면 이겼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거 너무 빨렸어 우리 너무 살사랑 살아야될 듯? 메쉬 살자 메쉬 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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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된다 아 구멍을 안쪽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아 살짝 삐져나갔어 치다가 올려나? 지금 라인 엄청 밀고 있는데? 네 우드만 안주면 괜찮은데요? 아 오면 그냥 구멍 빠짐 아 근데 메이비 아래꺼 먹는듯? 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우드 대치가 우드쪽으로 이제 슬슬 아마 무빙 칠 듯 오케이 무빙 친다 쟤네 무빙 친다 쟤네 거리가 이정도니까 아바투르 궁극기들 30초 오케이 바텀은 아바투르한테 맡기고 일단 우드한테 뛸게요 오케이 상대가 제출하려 할수도 상대 제출하면 제출하는거 같은데? 아 제출한다 이거 위에서 제출하나보다 어차피 우드 없어지잖아요 이거 검이 나오면 제출을 한번 막아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출만 막고 우루님 기다리기 저 뭔데 대기로 와 대기로 와 어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어 어 잠깐만 아 미안해 내가 풀었어 풀었어 빼면서 해봐 빼면서 해봐 빼면서 해봐 카샤아 카샤아 그게 제대로만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나 일단 입금 좀 제출하고 제출하고 둘다 형도에 제출하자 형도에 제출하자 아 저거 먹는다 우리가 우드 지금 버스팅 어때요? 지금? 가보자 가보자 우드에 우리 우드에 숨으면 올거 같은데 아 숨어서 싸우든가 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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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우는거 괜찮은데요 궁 10초 궁 10초 우드 간척 나 궁 16초 온다 온다 우드 들어간척 50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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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싸우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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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따윤이 생존기 빠진거 오케이 따윤이 봤어요 아 1번 눌렀는데 아아 잘못된다 아아 빼야겠다 나도 눌렀는데 왜 한턴 넣냐 이게 아깝다 도망가 너무 억지로 물었나? 그냥 미리 쓰고 들어가야겠다 하시아르 지도는 좋았다 지키면서 천천히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모르겠다 나도 아 레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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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물었는데 뭔가 조금 안됐던가 레가르가 갑자기 풀피가 되던데 펌치 두번 쓰던데 궁 눌러놓고 들어가는게 낫겠다 하시아 지키면서 해보죠 근데 이거 이거는 할 수 있나? 어미의 우드라 이거 이거 맞고 한번 역으로 탑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체력이 상대 무리하는거 받아 먹으면서 저 10초 저 10초 네 지금 3대5임 응 그리고 살살하죠 이거 준다는 생각으로 나왔음 나왔음 주고 싸움각을 보죠 주고 최대한 클리어하고 저거는 희한하다 그거 핵각 볼테니까 이거 물렸어요 펼창고 아이고 헷 나 죽은다 사주자 안 사용해야 eman был 오드가 너무 쎄다 손 애FL 암눈 아깝다 잘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아 근데 너무 마지막으로 말가니스픽이 개카운트긴하다 안 돼 우리 다 근접밖에 없어가지고 일감이나 찔걸 죄송합니다 한판을 이겨둬 자 다시 카메라 듭시다 자 조명킬리다가 지금 밥하러 가고 같이 1코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카샤야 14만 14만 대 카샤야 14만 대 하하하 카샤야 14만 대 이겨야 되는데 승리를 못 끌어졌네요 카샤야 14만 대 근데 20만 대 했으면 이겼다 그럴까요 합쳐서 30만 대 했어도 할거 했어 아니 이게 20만 대 했으면 이겼다 아 너무 잘하는데? 좀 비슷했는데? 카샤야 14만 대 했으면 깻잎 한 장 차이였어 와 진짜 아까웠다 진짜 깻잎 한 장 차이였다 진짜 깻잎 한 장 아니 이게 공감을 괜히 했네 쌍건 쌍건 내거리 못 잡네 와 소울은 미쳤다 근데 잘한다 와 하지만 소울읍도 삼돌아지는 힘들었다 지금 일만 했는데 무겁죠 칩창민이는 다 잘하시던데요 진짜 질 뻔했어 역전이 잘 돼가지고 말가를 잡을게 없어서 근접이라 근데 잘했는데 왜 졌어요 아니 근데 말가가 무슨 무적처럼 막 그냥 여기가 무적 말가니 그래서 막 말먹금해서 이겼는데 어 뒤로 뒤로 들어가자고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그 레가르 선치 두 번이 너무 잘 들어가서 소냐가 거기 준네 때리다가 두 번 사니까 잡을때부터 아 그거 봐주셨나요 아 봤지 봤지 내가 솔직히 기가 막히겠지 힐랑 실비만 아니 실비만 일량 본답했는데 갑자기 아니 이거를 제가 지키면서 하다가 궁을 써야되는데 그 말가니스 그거를 막았으면 우리가 이겼음 카샤 지키면서 음 그것도 좋지 저희 깔끔하게 침착맨팀 대 숭어 아빠팀 해가지고 어 한 명은 한 명은 1승하자 아 안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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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숭어 아빠 팀 나눠서 그래 깔끔하게 베스트 트로크와 베스트 자기들이 한 명은 이기야지 그래도 한 명은 살아가자 그럼 아니 하고 숭어 아빠 팀 대 침착맨 팀 하고 만약에 진 사람 있으면 1돌아지 대 4돌아지로 한번 1돌아지 대 4돌아지 검증 검증까지 1돌아지 4돌아지 네 좋습니다 검증까지 숭어 아빠님 누가 먼저 뽑으시겠어요? 그거는 먼저 뽑... 누가 뽑는게 좋나? 그거 다 던 빼셔서 이거 어 네 먼저 뽑는거 어차피 나중에 두개 나는 진화형 먼저 그냥 두 명 뽑는게 나을듯 아니 제 양심상 제가 먼저 뽑을 순 없잖아요 진화형 두 명 뽑고 그 다음 병건이 형 뽑는게 나을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뽑는게 좀 나을지도? 그래 두 명 먼저 뽑는다 아닌가? 진화형 두 명 먼저 선픽을 두 명 아니 선픽이 무조건 좋지 왜 선픽이 좋아 두 명 뽑는다 아 소루? 소루 아니 그냥 좌난 사람 두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게 무조건 좋은거지 그러면 그 선택권을 진화한테 주자 이게 마지막에 골라서 안좋은거는 마지막에 꼭 골라야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건데 이건 안그렇지 맞아 아니면 뭐 선픽을 한 명 주고 1,2,2,2,2 그게 낫나? 밸런스 어떻게 알고싶으세요? 1,2,2니까 침착맨님이 먼저 한 분을 뽑는걸로 1,2,2 나는 선픽으로 진화형 두 명 주자는거였는데 아 선픽으로 진화 두 명? 아 그래그래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침착맨님이 좀 약간 좁우니까 영태형 아 영태형 오늘 전승이 갈로고 왜 영태형 이게 한 날이 왜 할말있어? 잘하더라구요 형 침 대승 아 왜 침 대승으로 14만딜을 했는데 탑승이 좋다 탑승이 두 명 뽑아요? 두 명 뽑아주세요 두 명 뽑아주세요 두 명 뽑아 두 명 뽑아 10만딜만 더하지 저는 소울음님하고 진수도선 와 와 와 와 와 와 준준아 영태형 소녀 제작 도대체 저는 2,2,2,2 네 그렇게 하시죠 2,2,2로 그 다음에 누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자로 다잘해 다잘해 젤리! 젤리님! 젤리님하고 젤리님 탱 시키고 음... 그 다음엔 음... 그 다음엔 비슷한 둘? 진영 어때 진영 영태형 은근 기대하지 마요 영태형 은근 기대하지 마요 왜 그러지? 아니... 기대하지 못해 너무 그래 전승... 전승 멤버들도 있군요 아 그래도 기대하지 마요 잘하셔가지고 이선타자 그러면서 기대하지 마 넥클린님 됩시다 넥클린님 오더! 오더 담당! 오더! 오더! 오더 담당 넥클린 오더? 오더 담당 두 명? 두 명 뽑아요? 어... 다섯 가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없어 없어 아니요 전혀 없어 절대 없어 니가 생각하기엔 잘하는 사람은 최고 절대 없어 잘하는 사람 뽑으세요 힐러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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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이야? 그 정도일까?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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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윤이 따윤이 한 번 가고요 킬러를 넣어야 되는데 옥냥이 견자인님 둥그레님 이렇게 있죠 자인님 데려가 자인님 나 허인의 무리 그러면 배도라지를 안 넣고 들어가면 되겠다 배도라지 1,2,1 아니면 그러면? 그럼 1,2,1 배도라지 약간 그 끝으로 가려면 배도라지 1씩 넣고 더 이상 이 도라지 이런 거 없어야 돼 맞아 걔네 지면 그 이 도라지 탓할 적 없잖아 근데 2 도라지가 되는 순간 굳이 1 도라지로 나눈 게 의미가 없어져 야 노노도라지로 해 노도라지 노도라지 노노라지로 가 그래 얌얌님 힐러 잘해요? 아 제가 힐러 할 수 있어요 힐러 잘해요? 아 힐러 잘해? 자인님이 원탑이라니까 자인님 상대방인상 한 번 봐봐 자 그러면은 자인님 아니면 둥그레님 자인님 가겠습니다 노도라지니까 아니 왜냐하면 옥냥이 하고 싶은데 옥냥이 고르면은 그 투도라지가 돼가지고 그지 x2 아 성태야 어떡해 성태야 왜 아니야 둥그레님도 같이 안 뽑혔어 남잖아 성태야 쉬워라 성태야 쉬워 성태야 우리 나중에 만나자 우리 야 방송팀들 3번방으로 오세요 너가 보고 싶은 맵 할까? 어 봉봐 성태는 벤츠가 있어? 얍얍아 그거 알지 우리 가다 올게 그런 성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아 개멍이 그건 뭐라도 말이야 개멍이 얍얍이라도 아니 아니 나는 형 안 사랑해 아니 투사 자리가 있었으면 했지 투사 자리가 성태야 너는 베돌아지급인가 봐 투사잖아 투사잖아 아니 넌 베돌아지급인가 봐 투사? 저희 벤 없으세요? 맵을 뭐 할까요? 벤 이시가죠? 맵을 안 한 데가 있나? 오늘 안 한 게 그거 알터랙 빼고 있네 알터랙 안 했고 알터랙 알터랙 핵탄도도 안 하고 알터랙이랑 오버워치 맵 그 기계탄으로? 안 한 거 하죠 용둥 안 했다 용둥 아 용둥 안 했네 용둥 한 번 하죠 용둥 용둥 현날맵이니까 용둥? 네 넷 초대드리겠습니다 용둥 포지션 겹친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거 해도 안 한 맵 있으면 못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긴 했어 올맵데이인데 아직 몇 개 남았어 풀코스로 한번 즐기시는 것도 올맵데이 하고 20개 농도인데 이거 끝나면 안 한 사람 위주로 또 넣어서 나머지 다섯 명 보충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혹시 축제냐고 안 되네요 어렸을 때 침쓰기 침쓰가 온라인처럼 시방에서 온라인처럼 룩 3이 우리 편이었나? 아니 아니 침젤 내 따 견 침젤 내 따 견 어 그럼 침창미님은 지금 넥클리드 오빠만 바뀌고 팀이 거의 흡사한데 저요? 네 저는 사실 우리 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누구였죠? 아까 분명히 누구 있었는데 우리 보고 오셨잖아요 팀도 역전이 돼요 팀도 역전이 돼요 아니 아니 이거 2판 말고 전 바로 금막판 이겼어 이겼어 철수 형 관전 저는 누구죠? 네 맵 뭐였지? 아 용둥 용둥 감기 견자이님 젤리 넥클리드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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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용으로 뽑은거니까 넥클리님 오다 야무지게 해야되요 오케오케 이거 오다전이 형이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하니깐 세배로 믿을 수 있는게 세배로 못되는데 세배로 못되는데 세배로 못되는데 세배로 못되는데 우리 꺼만 해야 되는데 와 여기 세다 세다 누가 이니까 한 명 누구지? 6명이 내려와 나 카메라맨 이제 못 도망간다 수고 잘한다는 프레임이지 저기 침착맨 안 물러갔어 이게 멸망전이지 이젠 물러설 데가 없어요 와 안 오신 분 병사들을 취소하겠습니다 대명을 나 있는데 나 왔는데 한 명 안 왔는데 형태 있어 한 명 누구지? 저는 거의 지하 격투장에 왔어요 털면 수집이 형 아니야? 종수 형인거 같다 아 아 맞네 안좋은 팀 센데요? 벤 두개 넣을까요? 하나 넣을까요? 하나로 한동 폭풍의 롤 폭풍리그 내려고 합시다 아 두개대로 두개 아 두개 아 두개 가볼게요 오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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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벗어납시다 네 한 명은 벗어납시다 한 명은 벗어납시다 저희 팀이 1팀에 올라갈게요 1팀에 올라갈게요 1팀에 올라갈게요 1팀에 올라갈게요 우리가 있으면 되는구나 용의 둥지 용의 둥지 저희는 여기 있으면 되다 네 오케이 심청맨님 위쪽입니다 아 저 내려가요? 위쪽입니다 네 네 뭐 할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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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네 오셨다 내가 전사와야 되나? 팀장님 라인은 어떻게 아세요? 저 탱 탱 가셔요 탱 탱 갈까? 아니면 내가 어 다른거 하고 싶은데 투사해야 되고 전사해도 되고 왜냐면 아니 젤리 형이 탱커 하면은 오더가 돼요 아 그래요? 젤리 그러면 젤리가 전사하자 내가 전사할게요 네 오케이 일단 레가를 넌 없애줘 오케이 레가를 원툴로 찍었대요 원툴로 원툴로 랭크척인데 저 이거 어때요? 관우 관우! 에이소스 좋습니다 관우 영의 아들 관우 에이소스 좋습니다 아이소스 탑보내면 괜찮아 응 내가 딜특 쪽 찍으면 되니까 대추 갖추자 그러면 우리 밴 하나 더 모함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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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이 좀 좋아서 맞아 겐지가 핑퐁이 딱 나 데스윙을 계속 막 시작해 데스윙은 근데 진짜 한 번 정도 풀어줄법 한데 안푸네 데스윙을 누가 잘하세요? 내가 데스윙을 아아 그럼 나 마루가니스랑 제가 좀 나중에 뽑을게 아서스 보여주고 아니다 우리 먼저 가져갈게 나 뺏을게 뺏을까? 원거리 중에 원거리 데일러 가져갈거 없으면 그냥 원거리들 보면서 해도 돼 또 카시아 하실거 같긴 한데 정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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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 너는 보고 카운터픽을 뽑아 알았어 그럼 저 투사부터요 오케이 아서스 빠따정 아서스합니다 빠따정 빠따정 갑시다 딜서스죠 아 저는 저는 빠따특성으로 가죠 빠따특성으로 가죠 빠따정 아서스 갑니다 오 스튤포프 스튤포프로 정타 한 번 밀어 어 근데 너무 좋은데 정타조 카운터 좋아 스튤포프 스튤포프 좋고 스튤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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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니면 이거 어? 타올에 놓으면 먹어버려 춤추려고 할 때 야밀 출진 출진 아니면 발라 음... 출진 가면 내가 락을 할게 오케이 갬덕이... 누더기 갈게 누더기 오케이 아니다 계속 이긴 맑아 아... 이거 전승이니까 이거 아 좋아요 좋아요 아까 자기가 그랬는데 왜 나랑 할 때만 말가리스 안 하냐 아... 인정 안 따는 거지 말갈게 이제 이겼다는 거지 절가니스 절가니스 그럼 그럼 말가니우스 바로 갑니다 일이 좀 약한데 출진이랑 민기가 딜 좀 잘해줘 알았어 카쉬야 나 메인즈에 히면 그릴로 준비됐습니다 아니 근데 형 갑자기 밸라 괜히 왜 한 거야? 아니 나 잘할 줄 알았어 그 땡... 땡겼나봐 그 겐지가 갑자기 저희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픽박혔거든요 아... 아니 자꾸 소울업 겐지 잘한다는데 그거 오류라고... 오류라고 하지 멸뚱감에 못 참고 둘러버렸어 혜이야 그... 뚝쿵뚝쿵 어떤 거 찍을 거야? 세 번 믿는 거랑 한 번 믿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냥 한 번 미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 그냥 세 번 밀치는 게 나으려나? 세 번 미는 게 되게 좋아 세 번 미는 거야 가들어와서 줄진 죽이려고 말할 거거든 어 휩쓸기로 갈게요 그러면 줄진 지켜주려고... 아 근데 이거 단단한 얼음 가야 되는데 딱 봐도 이거 단단한 걸음 안 가면 터지는 데 이거 줄진 지키는 용무? 아... 아소스요? 네 그럼 궁가... 하지만 빠따죠 하지만... 하지만 빠따죠 하지만 빠따죠 오셉이 저랑 제이나 딜 나와서 아무거나 해도 돼 에이소스가 탑 가면 될 거 같아 근데 혹시 빠따죠이긴 한데 궁은 신드라고사인가요? 그거는... 상황보다 찍어주셔도 됩니다 상황 봐서 상황 봐서 네 환드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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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고사 락쿨 먼저 락쿨 먼저 오오오오? 저 라인에다가 눈보라 불거에요 라인 불거고 저 올라갑니다 저 옙 옙 뭐야? 우리가 라인 클리어도 빠를거야 우리가 빨리 빨리 내려가고 살짝 받으러 왔을게요 구슬 좀 구슬 좀 구슬 쾌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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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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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려놓고 압박하고 미드 형 지울 수 있잖아 나 왔다갔다 할게 그 미드 지우고 캠프 쾌 캠프 돌아 챠프 돌아 구슬 쾌여가지고 구슬 쾌여가지고 신단을 점령해라 다정 탑 상황 괜찮으시죠? 아 예 좋습니다 좋죠 지금? 거거는 말하세요 네 맞아요 그 미드 안보입니다 상대도 두르고 있어 상대도 상대도 캠프 두르는거 같은데 위험해 하면 안돼 이거 먹을 수 있나? 캠프 먹을 수 있나? 아 오케이 그거 감 빨리 먹어버릴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데 뒤에 있는거 먼저 자 위에 먹겠습니다 옙 얘네 아래 먹으러 왔어요 아래 아래 왔어요 아래 갑니다 위로 아래 갈게요 상대 라인 흘리는 중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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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킬이 없어요 오케이 뺍니다 네 나오세요 오 나 죽었는데? 오 이거 조졌네 쏘리 빼봐 탑에 아 이거 내가 욕심을 했어 아 이거 타오렌 옆에 넣었으면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소왕상 도망가 소왕상 탑이 이겨주고 있어서 라인 먼저 지우자 우리 탑이 해주는 중 오케이 라인 좀 땡겨서 공성 지워야 되거든 라인 좀 땡기잖아 공성가 없애면 돼 아우 열받아 침묵 나이스 미그에 발라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3대3이에요 해도 돼요 발라 거기 없어요 밟을게 라인 선 미그 저거 봐드릴게요 나이스무 오? 1대1에서 진거 아니지? 아니 아니 내가 지내? 아니지? 막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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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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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각이야 발라 힐각이야 오케이 한 번 더? 나이스 뭐야 유도했어 미드 밟아줄래 방심시키는 중 방심시키는 중 방심시키는 중 미드 클릭 한 번 시도해볼게 아 탑 좋다 괜찮?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밀고 갈게요 밀고 천천히 내가 바텀 갈 테니까 형이 그럼 밀고 어? 우물은 못 마시고 나 집에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바텀 조심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자 위에 먹고 올게요 미드 견제되나? 미드 견제되나? 그리고 탑도 먹어준대 집에 왔다 그랬어 마나 때문에 저 바텀 뺏겼어요 오케이 탑이 먹어줬어 다시 가는데 슬쩍 탑 한 번 올라가보면 게임 가니까 바텀은 차리세요 바텀은 네 캠프 돌려고 한 번 소는 여기 소 미드 아니아니아니 라인 라인 라인은 이게 요하소비 빠타정입니다 미드 조심 나이슨 우리 이제 먹을 거예요 아래 게인아 게인아 너 킨 아니지? 미드 쿠퍼 게인다 했어요 예 게인아 괜찮지? 예예 가서 눌러볼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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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해야돼 야야 밟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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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집을 수 있을지도 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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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었어? 승국아 아이 못잡았어 우리 관우 다운 야 내려와줘 자기가 내려와줘 네 탑 올라가는 중 괜찮아 그 대신 바텀이 편해지죠 바텀이 편해져요 얼굴 보여주면 뒤에 캠프해 뒤에 캠프 뒤에 캠프 제인아 내려가세요 제인아 내려가세요 뒤에 캠프해 뒤에 캠프 얼굴 보여주면 뒤에 캠프 형 그거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어그를 테니까 뒤에 캠프 응 이것만 활성화 시키고 내려갈게요 어 소 저 올라가요 저 올라가요 저 위에 캠프 먹고 오겠다 어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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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거든 상대는 공성 돌고있어 이거 먹고 우리 공성 돌아들이 응 그 제인아 그 그냥 미드나 우리 쪽에 합류해 이거 한번 봐줄까? 어 공성 돌아둬 공성 상대는 공성 돌아둬 공성 돌아둬 공성 돌아둬 공성 어 나 죽었다 이거 죽었다 환궁 환궁 찍었다 날피우 오케이 나 미드당 궁뱉어 미드 기득 미드 이거 밟아줄래? 혼자거든? 나 승단 너무 무리하지 말자 먹었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승단 너무 무리하지 마자 정신 못차리는데 지금 저기 나도 정신 못차리겠네 이거? 와 여기 아래 담았어 아래 담았어 그냥 먹어봐 먹어봐 먹을 수 있는 사람 안 돼 안 돼 탑 발표 제인아 우리 쪽에 그냥 붙어둘래? 미드 라인 관리하지 말고 아니 라인 관리한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여기 바통감 아쉽다 지금은 기다려 이놈 분배 기다렸다가 지금은 기다려 바로가 바로가 미드 견제만 해도 지금은 벌할게까지 오케이 제가 풀어봄 제가 풀어봄 탑에서 해주는 중 풀었어요 풀었어요 바텀 내려감 바텀은 지금 안와도 돼 바텀 오면 안 돼 제인아 제인아 내가 오라할때 와줘 내가 오라할때 이거 위험해서 버츄 아래 나 살려줘 바텀 바텀 갈거야 우리 바텀 밀릴게 탑 살짝 조심하세요 인호수로 바텀 밀고 탑 밀라있어요 조심하세요 밟아줘 바텀 밟아줘 이제 미드 가자 미드 미드 가 미드 가 미드 가줘 미드 미드 가라고? 경험치 왔다갔다 해줘 민기가 왔다갔다 해줘 제인아가 왔다갔다 해줘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발라요 오케이 파우렐 올라가요 나도 왔다갔다 할게 파우렐 나오고 버츄얼 스탈리자 자 위에 먹을게요 황꿈이랑 군 맞았거든 할 수 있나 아 죽었어요 이거 황꿈이랑 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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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키는거 안되려나? 아뇨 나이스 발라발라발라 나이스 나이스 나 피가 없어 못간다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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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모두때문에 이거 해볼게 이거 나이거 부품이 있으니까 나이스 아 효인이야 좋았다 오케이 리더 달릴게요 우리도 이제 13위가 미친 아 까비 나만 봤어 어 괜찮아 괜찮아 2등 2등 아 까비 오 오케이 먹었어 용 파워 그냥 피치면서 공성만 하다가 네에에에에 탐은 좋죠 네에에에 오케이 나이스 용 비사로 테로만 입구만 딱 열고 입구만 딱 열고 테로만 아래 아래 오세요 용 비사 아래 오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아래 공성 아래가 공성 아래 좀 해볼까요 예 좀 쳐줘 쳐 보죠 발라미드니까 발라라고 야 석과 뒤에 안온다 안온다 그냥 봐둘게 뒤에 오는거 조심해야돼 아니 나 앞으로인가 용기도 좀 안써? 용기도 좀 안써? 쟤 말을 내려줘 타우렛 나이스 이득이요 태아 카탑 오케 이제 카시아 미드에요 저 미드 갈게요 미드 갈게요 이들 이득 많이 봤다 미드 한번 카시해볼까요? 경험수 먹자 턴베툰 턴베툰탑 어딜 수 있나요? 다 해줄수 있는데 타이아 너놓을거야 타이아 나이스 잘 못샀어요 치명 자 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나이스 이거 잡아보자 나이스 캠프 다 놀아 상대 캠프 상대 캠프 놀아 상대 캠프 놀아 상대 캠프 육심내도되요 밀어내기 좋고 우리꺼 우리꺼 이거 하는거 맞아? 이거 아닌거 같아 x2 3대5야 x2 대학커도 대학커도 우리 캠프 먹어 x2 대학커도 우리 캠프 먹어 x2 우리 먹다 체할뻔했어 지금 아래 캠프는 괜찮아? 아래는 대학커도 위험한데? 아래 보일때까지 안가? 요거만? 런쥔 비 마라? 오케오케이브 바로 6시 6시 먼저 6시 응응응 야야야 대학커도리 대학커도리 대학커바텀 가보자 x2 달려이! 아래있다 x2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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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리게임 또 먼저 이거 느낌 왔는데 이겼어 지금 나도 느낌 왔어 승리선언할게 승리선언 이거 약간 승리 냄새가 키보스는 역전이 되는 게임이야 이거 냄새 이거 이겼어 x2 역전의 냄새가 나 위로 위로하고 이제 캠프 돌려? 캠프 돌려? 캠프 수뇌공연 자 리드 2회만 먹을게 나는 키보스는 역전이 되는 게임이야 근데 상현아 당할수도 있으니까 알지? 역전 두 번 하면 다시 되잖아 아 맞아 역전의 역전 투사 투사 탑 괜찮아요? 응 나이스 탑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봐줘야 된대 x2 해줄게 아아 안 돼 아이고 그만하고 투사 같이 돌아 어 용기사의 힘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 이거 투사 그리고 탑 먹어야 되는데 네 탑 제가 먹을게요 어 그래 탑 먹자 탑 먹자 탑 있을 때 먹어야 돼 바텀 버리고 바텀 버리고 탑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미드 한번 방해 가면 미드 한번 봐줘야 돼 형이 내가 내가 방해 한번 방해 한번 해 나도 한번 올라갈게 아 아 탑 받는 걸로 생각하자 받는 중 받는 중 받는 중 받는 중 2 1 됐어 됐어 저 바텀으로 감 오케이 오케이 바텀 다 올라간다 빼야 돼 다 올라감 다 올라감 여기 여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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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중 멜가닌 수도 어? 어? 갈까? 나도 갈까? 나도 가야겠다 나 너무 먼데? 그럼 그냥 바텀 비세요 아 왔다 왔다 나 옴 나 옴 나 옴 뒤에 옴 오 뭐야 이거 와 이게 아니 뭐야 어깨끌려? 나도 죽겠다 이거 너무 깊어 폭풍 맞았어 아 티오스는 역전이 되는 게임이에요 역전대 역전대 아래로 내려가서 먹으셈 지금 한번 역전 당했거든요 역전합시다 뭐 티오스는 역전이대 아니 알 버튼 개 눌렀는데 역전대 역전대 아래 왜 안먹어 아래 아래 나 먹는데 내 아까 이제 받는데 죽일 수 있나? 아 안죽겠다 티티티티티티 용기사 주고 20대 막아야돼 20대 20대 막 근데 오히려 지금 용기사 먹힌게 나 20렙 되기 전에 먹히고 이득박스를 근데 근데 20렙 되겠네 나쁘지 않아 이제 아래 온다 아래 아래 그 빼야돼 아 못빼는데 이미 막고있어 최대한 내가 없을게 응 우리 붙아줘야돼 그럼 아래 아직 저기 20 아니 아우 아우 아 안에서 안에서 저쪽 20렙 저기 20이야 20 찍고 가자 딴 데서 먹어야 되는데 나 탑을 먹을까 차라리 나 탑가세요 탑가세요 20 찍고 갑시다 20 찍고 고통스럽게 아우 그냥 성체는 준다는 마인드로 어 천천히 할게 오 안 죽는데 안 죽겠는데 어 근데 이거 괜찮아요 용기사 약해서 나이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20 찍자 20 먼저 어 안 나갈게 근데 여기 더 들어오는 거 같다 음응 응 조심조심 괜찮나? 아 나 가야겠다 나 나 왔어 나 가 우리 아직 20이 아니야 가네 아 탑을 밀었어야 됐나 수사 용병 주고 경험치 일단 최대한 그거 먹죠 우리 아서스 쪽 백업해야 되나 아서스 살짝 뒤로 갈게 얘네 이거 먹는거 같애 우리 거 먹고 올라갈거에요 올라간대 우회를 밀었어야 됐나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한타 걸릴까 안걸릴까 몰라가지고 최대한 안걸릴게요 최대한 안걸려볼게요 최대한 안걸려볼게요 미드 통제하러 가네 나이스 20 찍고서 딱 싸워야 되겠네 20 찍으면 할만해 동등해져 저쪽 있으니까 위에 먹고 올게요 아래 캔드 부리는 좋은데 거기 위허가 오 태양카다 아 여기 있었다 아래 나 지울게 어 이거 죽나? 어 나도 받을게 나도 받을게 탑 조심 어 살릴 수 있나요? 나이스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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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지 말고 같이 맞지 말고 같이 맞지 말고 아 멀어졌는데 오셨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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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그 1 플러스 1 됐네 성취 못먹거든 다이브져 아니 나는 이걸 먹길래 다음에 이거겠지 했는데 일로 오네 아 빼자 빼자 숫자 싸우면 돼 너무 과감한 적네 여기서 이기면 돼 여기서 미드 주고 성취해 주자 미드 미드 성취 주고 그럼 나 바텀을 빨리 지우고 올게 괜찮아 바텀 35개야 어 미드 조심해 실명이에요 저 TP 딜 오케이 미드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 안돼 줘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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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카가 2시 타면 위험해요 최대한 받아먹고 두명 나오면 갔어 최대한 받아먹는 중 그냥 용기사 아 이번에 용기사는 어떻게 해 용기사는? 용기사를 못 막아 미드로 막아야돼 바텀 한번 지워야되기도 하고 오케이 카시아 카시아를 불자 카시아 오케이 오케이 런했어요 런했어요 미드로 오는거 막아야될듯 응 근데 막을만해 용기사 그렇게 안쎄 오케이 안쎄 용기사 안쎄요 천천히 용기사 발 묶으면 그때 점수하면 돼 다시 아래에 아래는 밀릴거 없어 빵이에요 많이 깠다 많이 깠다 아 용기사는 발 안오는구나 힐 한번만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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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아 카시아 용기사 막았어 용기사 잡았어 아 나 빨라 잡았어 이거 죽음 오케이 뭐야 다 죽었어? 아냐아냐아냐 오 여기 서있어 여기여기여기 되나? 안될거 같은데 뒤로 백경 백경 맥성에서 관우가가 됐어 맥성에서야 관우 으아아아아아아아 맥성 관우 아비 형 살수있어? 으악 으악 나밖에 없어? 괜찮아 빠따 45개야 빠따 45개 뾰 어 ek 여그 grupos 육기 마떼 textured 우리 stepping pr 힛 어 5 오케오케오케 투석기 패고x2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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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가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바로가x2 이 게임 역전 가능하죠? 네 티오스는 역전이 돼 이것도 역전이돼x2 여기서 용기사 먹으면 용기사 먹으면 바텀으로 가서 역전됨 역전됨 아 진짜 지금 시나리오 다 나왔어 역전 가능 근데 일단 바텀에 저 오우거 정리해야돼? 응 정리 안하면 역전 안돼 그만가 탑 그만가 바텀이 줄여야돼 우리 탑에 아 그러면 아예 바텀으로 오케 아예 바텀으로 빨리x3 다 바텀으로 가야돼 신단 먹어야되니까 신단 먹어야되니까 어 그러니까 바텀이 줄여야돼 신단 먹어야되니까 요그 빨리 저거 바텀 신단 저거 신단 뛰어예요 신단 뛰어예요 다왔다 싸움볼게 어? 싸움볼게 싸움볼게 일단 오우거 먼저 정리해 오우거 먼저 형 지금 못몰어요 이거부터 정리 천천히 이거 정리 정리하고 쟤는 타러 쟤는 타배한명이고 대학가 타러간다 쟤는 대학가 타러간다 오케 막아야돼 막아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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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악 오우 와우 진짜 빠르다 아 이게 안돼? 가비 안으로x2 용기사 이거 지자세군이 보네 그래도 역전이돼 돼 돼 돼 앞에서 막아앞에서 막아 앞에서 막아앞에서 막아 앞에서 막으면 역전이돼 앞에서 막아앞에서 막아앞에서 막아 용기사만 빼고 싸워 용기사만 빼고 싸워 아 용기사 용기사만 빼고 싸워 나 그냥 마지막 싸울게 요거 아 잠깐 나 나 통행 오케이 나 뒤로감 오케이 오케이 아수랑 같이 갑니다 갑니다 지금 갑니다 싸워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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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흔들어요 그냥 흔들어요 아! 말필요 말필요 잡아 우리 앞뒤 맞음 손끝 맞음 손끝 맞음 손끝 맞음 손끝 맞음 아 우리 지금 저거 잡고있어 아 터졌거든 아 지났다 터지는건 없어 카시아가 너무 세요 카시아가 카시아 끌일게 참았어 유화속이 빠따져어얽 아 바로 빠따 아아 역전이 되면 아 용기사 다 부시긴 했는데 이게 아 용기사 다 부셨는데 아 용기사 다 부셨는데 아 탱이라 딜이 좀 안나오나 저 그럼 제 상대는 이제 사도라지인가요? 하하하하 아니 이게 왜 그래? 그때라도 역전을 좀 하시기를 하하하하 근데 사도라지도 지면 아 아 아 이게 그래 음 아 아 박 좀 사고가 좀 아니 중간에 좀 잘렸어 내가 이거 중간에 타고 아니 나도 좀 잘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궁을 못 써가지고 중간에 내가 타고 가는데 저 커피 좀 하하하하 어떡해 아니 이게 중간에 수강사 숫자 오 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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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투템 괜히 했나 이게 아 아쉽다 깻잎 한 장 차이 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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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민기야 서비고리가 매번 좀 아쉬웠습니다 겐지가 하고 싶었어? 제인아로 겐지를 하네? 아 뭐 시위하신 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시만요 근데 이거 아서스 딜량이 이게 6만원일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칭창맨이 졌지만 딜량이 1등이 때문에 배돌아지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잘못한 거는 팀을 잘못한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아 아이고 빨다정 탑에서 마주치셨네 빨다정 탑에서 마주치셨네 은건히 엄청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제일 잘했어요 임기가 서리고리 킬때마다 돌려가 시원해다 보는 사람들은 시원시원하네 일단 물을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 그 그 남아있는 게 이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계속 그냥 아니 넥클리처 몇 승 몇 회에요 오늘 형 형 진짜 의심스러워요 야 50%는 돼 임기영 가수차 이제 복싫할 것 같아 50% 됐나봐 임기 정색한다고 임기 정색한다고 하하하하 형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수하신 거라고 제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커피를 하셨어 커피 네 커피 타러 가셔가지고요 커피 드시러 가셨어 아니 우리 어떤 말까지 나왔는지 알아요 진효야 아니 삼도라지 지금 밑에 있는 파슬도 이길만 한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오 오 그 정도 중근의 의견이었다 우리가 뭐 막 그렇게 막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아니 아까 얘기한 뭐 사도라지 뭐 그거 한다고 아 사도라지 아 근데 배돌아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하 뭐라해 민기야 침착해 디디픽이라 아니 제일 잘하셨는데 배돌아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디코에서 계속 서리고리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 시끄러워 죽겠어 개인적 서리고리 20분 그건 10분 동안 진짜 내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서리고리 좀 이상하긴 해 서리고리 그럴거면 서리고리를 왜 찍었는지 아니 근데 또 시원하게 들어갈때도 있었는데 시원하게 들어갈때도 있었는데 시원하게 들어갈때도 있었는데 아 서리고리 언제 있었죠? 아 있어서 한 21분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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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분쯤 하하하하 후보 예열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예열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하하하 아 경류 찾으셨구나 아니 게임을 21분에 했는데요 형님 한 번 뿜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음 아 달란 번 잡은 것 같아 좀 일찍 들어갔더라면 예열이 좀 빨리 됐더라면 아 아 아쉽습니다 잘하긴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막판을 병건씨가 픽하고 사도라지랑 해서 한 번 합시다 그러죠 마무리 예 그거 병건이 형이 픽하고 나머지 사도라지 뭉쳐서 진기 픽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아 제일 잘하셨어요 이번 팀에서 병건이 진짜 이 악물구에서 보였어 아 서스로 아 상대방은 사도라지 아 내가 계속 압도했어요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무릎이 무릎이 주면 할만하지 않나요 그래도 고구름님 아까 아니 이게 사도라지도 지긴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침착맨님이랑 침착맨님 팀을 저기서 정해주자 첫대팀이 그러면 좀 할만 할 수 있어요 병건이가 고르라고 해 병건이가 고르라고 해 다 즐거워해도 되는건가요? 아까 같은 팀 같이 슬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갔다 오실때 슬퍼졌어요 아 그래요? 병건씨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헤어진거야? 병건씨 제일 잘해보이는 4명 골라가세요 제일 잘해보이는 4명 골라가세요 소울읍인간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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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야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룩시담 소울읍인간젤리 룩시담 뭐 그렇게 아무튼 진수도사 진수도사 올스타 올스타 그리고 그리고 제 상대편은 배돌아지로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 네 아니다인데 아 그럼 배돌아지도 한 명 골라야 배돌아지 한 명 골라야 되는데 배돌아지에 얌야맥 해주세요 배돌아지에 얌야맥 배돌아지에 얌야맥 야맥이셨스니까 야맥이셨스니까 야따돌아지에 침착링으로 봐 맵으로 어디 갈까요 맵? 맵은 병건이가 골라 맵도 네명 병건이형이 골라 ㅅ 아무데나 안한거 하자 안한거 핵탄두 하자 핵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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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핏건두 드려요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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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 이건 못이기지 아니 사도라지 아니에요 오도라지 아 근데 이렇게 해? 진짜?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건 아닌거 같아 영건아 아니라고 생각하지마 침첸트로 가 아 이건 아닌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키오스는 역전이 잘 돼 좀 줄이죠 좀 줄입시다 밸런스 좀 줄입시다 밸런스 좀 줄입시다 아까 안했던 분 위주로 좀 데려가야겠다 어때 요정도 어때 이거 해도 지면 이제 이거 해도 지면 그렇게 갑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자 둥구레님 얌얌님 룩삼님 안했죠 아 저는 했습니다 했어요 아까 나머지 아 나머지 다 하셨구나 밸런스 다 넣으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두 분 넣어야죠 두 분 두 분은 둥구레는 골라죠 네? 두 분은 니가 골라 둥구레 얌얌님 둥구레랑 이제 둥구레 얌얌 얌얌은 상대편이니까 양남 우리 편이니까 둥구레님 덱구하고 나머지 세 명 골라 어차피 다 했어 그럼 둥구레님 힐러니까 나머지 세 명 치명이 고르시면 되겠네요 소름 인간절리 진수님? 진 룩삼님 따요니님 이렇게 해서 가죠 아 일단 아니다 아 일단 소름 인간절리님까지 가기 싫어 진짜 나 너무 추워 나 이렇게 해서 주면 갈게 이렇게 해서 주면 이해했어 알겠어 이해했어 알겠어 그냥 접대하고 싶지 않다는거야 근데 이미 이미 조졌어 이미 조졌는데 이미 조졌는데 아 이런 느낌 이길 수도 있어 전문적으로 이거랑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잖아 그리고 배도라지 중 한 명 가면 영영 복구 불가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면 이렇게까지 해서 지면 배도라지 다섯 명 돼야 되는데 나 다시 가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거야 아냐아냐 넥클릭은 아니고 룩삼 둥구레 싸요니 진수 도서 아님? 맞죠? 센데요? 아냐아냐아냐 룩 룩 얍다 둥구레 침착맨 룩 얍다 룩 얍다 아 얌얍이 여기 얌얍이 여기 저쪽에 한 명 넣죠 저쪽에 한 명 누구 넣으실래요? 저쪽에 한 명 누구 넣으실래요? 저쪽에 누구 넣으실래요? 병건이가 넣어줘 이것도 저쪽? 아 우리 게임에 아 얌얍이 상대지? 상대에서 관계 오셨는데 니가 데리고 와도 되고 그럼 얌얍 님을 상대로 넣고 넥클릭 님 우리편으로 데리고 오자 아 오케 어 이기만 하다 할만해 민기형 판단은 할만해는요 풍일 형님 하늘수 갑자기 아니 뭘 갑자기 뭘 할만해 야 근데 우리 너무 꼴불견이 했어 아 아 갑자기 할만해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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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줄 세워줄거래요 아 젤리형이 빠지고 민기형이 들어가요? 어 야 진유야 잘해서 그런가봐 할만해 할만해 힘내라 파이팅 그럼 우리 코치 원래 오른쪽도 만만치 않아 보니깐 네 진유야 힘내라 진유 혹시 길바 할거니? 어 길 아 고려중이예요 고려중이예요 아 오케이 여기 노바맵이긴 한데 하하하하 아 노바맵이긴 해 안 돼 노바맵이긴 해 안 돼 진짜 노바맵이긴 해 진짜 노바맵이긴 해 그 히든 그 그거 있대 이스터에 그 고스트라스 핵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던데 오 진짜로? 진짜로? 리얼 리얼 야 거기서 노바하면 넌 용기 있는거다 근데 노바는 역전이돼 그만큼 노바하고 싶은거지 아니 근데 나는 얌얌 노바해도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건이가 이기면 승리가 퇴색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거잖아 그냥 어 혹시 그럴까봐 그 대신 나도 첸 할게 첸 저 175렙 중에 100렙을 노바로 올렸는데 그래도 퇴색제 예 성태 노바하겠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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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옆 거기 기자 군나 샘 몽 CL swo album OVER 스녁 로 1972 리얼 чив 미 떼 동 울 모바 레이 를 요 도 Screen 에 드라이 윤 한 붐 하하하하 Chi 그..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셨나본데 이겨야 끝나요 이겨야 집에 가고싶으면 이기세요 알았어요 홍삼 다 사라고 사야지 가 저 벤 뭐할까요 벤? 벤? 몰라 벤 아무거나 해요 벤.. 벤 머키 머키 오케이 머키 두 마리 벤 해 클릭하기 힘들어 안보여 그 저 쌍판대기 세 개 뭐야 저거 아니 제 주캐중에 하나입니다 형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좋지 아 잘하면 좋지 잘하면 아 근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제가 좀 예민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두 라인 맞출 수 있습니다 형님 아 근데 잘해요? 확실해요? 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저 쌍판대기가 역전이 되네 너무 많은데 한 육각형의 쌍판이 세 개가 버그 아니야? 16랩 때 왜 호들감을 떨었지 진짜 아.. 자 자 자 운영도 더 편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머지 네 명이 한 라인 닦고 다닐 수 있으니까 빛나래 저쪽 완전 운영으로 갈라나보네 대학하도 하고 갈라나보네 대학하도 하고 갈라나보네 아 데스윙도 있는데 생각해봐 뭘까요? 저희 뭐하나요? 진짜 길바 할거에요? 길바 뒤로 빼주십쇼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덱커드 골라 덱커드 가자 덱커드 먼저 덱커드랑 탱커 오케이 탱커 뭐하지? 탱커? 무라딘 좋죠 무라딘 무라딘 오케이 아 티레알할걸 이거 진짜 든든이야 저 진짜 뒤가 저 진짜 뒤가 없습니다 이제 저 진짜 뒤가 없어요 아 나 첸 할라고 했는데 너 왜 없나 했더니 투사구나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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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글로벌이네 이러면 진짜 나머지가 핸라인 맞고 저 제일 후픽 주시면 기릴바이킹 그럼 농구 한번 할까 나 농구 한번 해 아 지랄 노 아 길바랑 하지 못하니 뭐야 아 길바랑 하지 못하니 뭐야 아 길바랑 하지 못하니 뭐야 야 농구 왜 야 야 지랄 노 야 그거 야 농구를 발라발라 발라발라 아 근데 하고싶으면 하세요 하고싶으면 하세요 하고싶으면 하세요 뭐라고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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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라 하고싶었잖아 발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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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근데 길바도 웬만하면 뭐 아니 뭐 아니 하고싶은거 아니 하고싶은거 하세요 아니 하고싶은거 하세요 아 하고싶어 노바 아 그러면 길바 암살 당하는거 아냐 길바 암살 당하는거 아냐 길바 암살 당하는거 이러면 안할게요 아 길바 맛없어 이러면 어 발라 수업하면 안되나 안돼 안돼 히오스는 안돼 히오스는 역전이 돼 제가 얘네집 찾아가야되요 수업은 안되지만 역전은 돼 길바 한번 해봐 아 나 길바 보고싶다 나 아 아니 근데 노바면은 진짜 저 죽어요 저 녀석한테 죽기싶어요 저 녀석한테 죽기싶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럼 아주모단 해도 됬는데 아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어째쎄하다 아니 근데 어째쎄하다 지금 어째쎄해 어째쎄해 농구가 하고싶어요 아 나 이판 이판 왜케 쎄하지 지금 아 우리 주력픽이에요 주력픽이야 맞아 어 주력픽이야 맞아맞아 맥크리트형 쓰러 잘해요 넥클리트의 쓰랄 따윤이에 발라 룩삼의 태사다르 둥구레님의 데코드 침착맨 자주하는건데 자주하는거야 다 뭐니까 쓰랄발라 형 오늘 지금 패배를 너무 많이해서 모든거에 약해보이는거에요 믿으세요 아 근데 이거 막기가 타이커스 드르르게 다 갈려가지고 막기하기 싫은데 10초 남았어 끼 아 근데 우리 이거 이겼다 집수가 없어 그게 그게 제일 많이 고르더라구요 승리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가 찬플을 시작한다 오케이 렛츠고 화이팅 티아 한번 딱 봐주고 네 아래먹나 거기 1렙삼 안하네 아니 아래먹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올라갑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다 탐 먹겠습니다 이대로 노바 탑이요 오케이 색좀 빨아볼까 자 위에도 위에도 먹고올께요 노바 미드 간듯 노바 안보이네 어 여깄다 미드 어 여깄다 여깄다 굿 굿 굿 굿 굿 굿 아이씨 노바 사라지면 말 좀 네 노바 저 이거 먹으러 갈께요 예 저 바텀 내려갈께요 그럼 제가 바텀 같이 저거 먹어주고 어이 고 mereka 아 내가 마.. 맞아 줘야되나 아 둘이 먹을께요 네 어 로바 안보임 미드가 비었는데? 제가 미드 갈게요 이러면 저기 시아 먹고 있습니다잉 로바 타비스도 있어서 살인은 좀 바로 이거 먹을까? 위 셋이 더 가고 저거 먹자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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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시아 먹으면서 갈게 어 뭐야 뭐야 버려 버려 오케이 노바 탑으로 오는 중 요한나도 탑으로 오는 중 어? 천둥 연속할까? 좋은데? 노바 미드 탑 사이에 있음 나 왜 여기있지? 저 미드 갈게요 가야되는데 우리 헥탄드 바텀에 두개라 바텀 집중해야됨 서로 콜하면서 해야될 때 이거야 노바에 있어서 오케이 얜 뭐야 하스도그는 밑에 시아 먹고 노바 위치 제가 바텀 막으면서 제가 바텀 막으면서 오케이 저 미드에 있을게요 하나는 먹어볼게요 저 탑 집중해야됨 저 탑 집중해야됨 하나 번 저 탑 집중해야됨 노바 미드 노바 미드 아 맞다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헥탄드 먹어볼까요? 네 먹죠 저 위에 헥탄드는 먹었을까 와 이거 요정력 났다 여기 어 이거 이거 헥 하나는 먹었음 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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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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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툴을 썼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미드꺼 먹을만한데 네 먹을게요 제가 견제할게요 대학가 가는거 조심 대학가 가는거 조심 대학가 미아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아씨 왜 안다 대학가 미아 어 쟤? 어 뭐야 불 끌렸어요 핵 사라짐 핵 떨고 실수로 핵 먹는다 약밭 타이빙이 이게 핵 쓰려고 그랬는데 대학가 탑 를 받은 후 아 쟤 ま아 섹시 technician ekt hee 그이 스톤 굿 그만뒤 그만뒤 어 아 수화요 어 어 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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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겨기 카베 노바입니다 네 뒤로 내려가는 중 빛나래? 방토빈 노바 어 저 올렸습니다 저 뒤에 위에 어 여기 타이커스 이거 이거 철면수지 나이스 갑니다잉 노바 노바 오케이 좋아 타리는 중 대학가 안보여 조심 길게 하면 안좋아 캠프 먹습니다 캠프 먹고 혼자 못먹습니다 내려갈게요 죽어가는데 네 로바가 괜찮나봐 맵이 커서 이 맵은 돌아다닐 수 가 있어서 요거 먹는다 시야 아 이거 갔다 시야 잡아줘야되 우리 계속 치명이 계속 시야 잡아주면 좋을 듯 네 저 위에도 먹을게요 아래 시야 잡아주면서 안죽잖아요 안죽어요 왜 죽어요 네 전투 봐도 됨 자 막을게요 나이스 로바 로바 거기까지 거기까지 미드라인 먹고 그런건 없어요 어 좋은데 묶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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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안되요 여기까지 로바 아래 빨리 집을 치고 가겠네 핵탄도 먹어야돼 물량 먹고 오케이 쓰라일 캐 두개 연속으로까지 오케이 숙제 완료 핵탄도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미드를 도와줄게요 벗 버리고 볶의 노바랑 유전용 같이 가겠다 저는 미드로 갈게요 네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먹는 중 오케이 이루지게 만들었어요 노바 노바 타이퍼스 변신 재웠어요 재웠어 재웠어 움직이질 않는데 빼야겠다 먹었으니까 빼자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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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갔어 저 뭐 죽을 것 같애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나갔나는데 기타이로 나갔네 버텨봄 못 버틴 나 스킬 없음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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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텀 막으러 갑니다 투자 캠프가 웃겨 16장 찍어야 돼 피 찍어야 돼 응 나 캠프 좀 어스름 찍어야겠지 사면발 찍었지 아유 왜 왜 황베린 내가 그 정도야 역전이 되니까 내가 그 정도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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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투자 지금 걸렸어 와줘 네 갈게요 어 안돼 서울음님 몸풀라그래 같이 찍고 이거 핵 뭐 안쓰면 어 살려줘 살려줘 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 어 13 찍고 아 13 찍었어 역전이 돼 아니 13 아직 중점 아직 중점 응 아직 중점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응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누가 있죠 경계가 필요하다 어 힐 맛있다 이거 깔게요 저 네 깔 수가 없어 앞에 밀어야 되는데 어 어 어 어 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어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샤 나이샤 이거 봐봐 타코 봐봐 와 이거 PS 아 저쪽으로 대학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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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카우 나이씨 안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타코 지금 여기까지 자 그냥 요렇게 깝니다 오케이 이거 볼게요 아래캠프 돌 수 있나요 아 이거 갑시다 요거 요거 아래캠프 오케이 예 빨리 밀어 한번? 까비 서로 서로 한방자씩 달라 캠프 먹으래요 아래캠프 네임 아래캠프 아래캠프 아 먹습니다 아래 노바가 먹어요 음 핵탄두 5초 핵탄두 5초 미드 핵탄두 미드 핵탄두 오케이 미드 핵탄두 좀 봐봐요 오케이 올라갑니다 요한나 올라가요 자 미드 핵탄두 tidbit 라두 탑감 그런건 없어요 아ㅁ 오케이 튑 가야하네요 탑망갖지 그럼 탑 한명 막아야되고 다가 다가 그리고 어차피 다 많아 왜 엄대엄이지? 엄대엄인데 살짝 치우치지는 엄대엄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아니 한타하면 우리가 잘할거야 5대5 한타 못해서 5대5 한타 안해서 한타함 이제 오케이 노박 노박은 좋은사항인데 에리야 이거 해볼까? 오케이 다음에 아래 애들 다있는데 조심 아래 사람 다있음 오케이 시야 먹고 싶긴 한데 먹고옴 시야 거의 비슷하게 찍힐 것 같다 상대 16 확인 대학 한번 볼게요 네 우린 16 아니야 네 노바 노바 아 저거 까다롭다 좋겠어 죽일 수가 없어 재워놨어 재워놨어요 근데 우리 3명인데 여기 4명이고 자 가는 중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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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명 다 왔어 런 런 런 런 제발 런 런 런하는 중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어얼 아아ㅔ 아 다이브 다이브 아이고 도료 다이브 뭐 막을수 있나요? 아 여기까 여기까 탁고 벤신했어 타코 벤신했어 타코 잡으면 될게 아필 아아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자 불펜 몸좀 풀라고 좀 오 아칸도 아픈데 아칸도 오오 아우 잠깐만 와우 쉣 괜찮아 킬포지션 있으니까 아킬포지션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아 저 죽겠어 이거 아니 우리도 끝내고 싶어 어 피했어 잠깐만 잠깐만 탑 탑 탑 탑 갈게요 탑 탑은 뭐죠? 야 이거 못잡아 대아카 아직 안빠졌어 W과 빛나래 탑! 노마 미드에서 올라오는 중 엉? 나 이거 핵샷도 써야되는데? 이거 먹어야되요 저희 우리 일단 수사를 먹자 수사를 오케이 오케이 수사 먹자 수사 뭐야 이거 건방지게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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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 올라감 저거 끌고가서 핵 쏘자 오케이 끌고가서 위에 핵 쏘자 어 대학화 어 가요 유구 가요 유구 어거 노노 노노 네 탑에다가 핵 쏘자 핵 쏘고 내려와서 우리 핵탄도 아래꺼 먹든가 해야됨 아니 몇 시야 뭔두쳐서 불러? 어 대학화다 야 싸워 싸워 어디가 나 마우스 오케 내가 맞았어 어? 어? 핵탄두 4개 핵탄두 4개 핵탄두 4개 이제 핵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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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핵탄두 먹어 노바가지 핵 쏘고 있어 아 쟤 하나밖에 못먹었어 우리 내려가서 핵먹자 쏘고 저거 또 먹을라 그랬다 저거는 막을지 저거는 막을 수 있어 한 발 쏘고 가 어 빛나래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노바 뭐라도 내려와야 돼 노바 어 나이스 나이스 저거 집어 집어 나 이제 보니까 마우스가 작네 버려버려버려 나이스 먹는 주 납 어! 위에! 위에! 미친거 아니야? 이걸 쏴? 채워놓을게요 빛나래 나 이탈이야 난 간주 중다 간주 네 먹고 나왔어요 나 핵 먹었어? 아래 핵 하나! 아래 오셈 감 감 감 핵 어디였어 그러면? 난 쏘고 갈걸 그러게 일단 먹어 우리 이대로 끌고 가서 저기 아래 아래 투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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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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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바텀에다가 핵 다 갈기자 아 바텀에 갈기자 오케이 어 바텀에 갈기자 대하카 안오거든? 아래에다 다 갈기자 핵 이거 좀 쳐줘 아 순차적으로 쏘셈 두개 쐈다 겹쳐요? 열다 이거 열다 열다 나이스 우드간거 아니야 이거? 우드간거 같긴 해? 그럼 바텀 밀면 되는거 아니야? 우드갔으면? 그... 그럴걸 그랬나? 핵가... 까진 안나왔긴 아마 하다가 막혔을거 같아 괜찮아 엄대엄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게 우리가 엄청 날린거라서 계속 전장이 유리할거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20... 상대 20이야 지금만 좀 조심할래? 오케이 근데 어차피 저기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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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건데 이거 먹으면 올라와 어차피 20대 먹으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니 이게 게임이 잠깐만 우리 바텀이 날라가는데 바텀 안날라갔어 안날라갔는데? 아 저거 그냥 우리꺼 먹은거구나 우리꺼 먹은거야 왜 팽팽하냐 아 그래도 지고 있었는데 팽팽했을 다행이야 어 지금 6대9야 6대9 펭팽상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이 되는 게임이야 시야봉 시야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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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바가 우리꺼 투사 1초 먹을거 같거든 냄새나 노바냄새 아니 지금 팍친건데 그거는 시야먹고 갈게 시야먹고 오케이 우리 투사 가보자 저것도 땀 시야 천천히 오케이 노바 여깄다 여깄다 노바 이거 먹자 이거 먹자 투사 먹자 투사 먹자 오케이 또 아랫담 어? 어 위에 어? 노바 아래있다 노바 아래있음 얘네 빛나래랑 그거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걸어야 따라오겠다 이거 이거 노바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시야 없닫어 나 아 개팔러졌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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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다이쓰 나 나 도뽕이 꼈어 도뽕이 꼈어 아 이거 때문이었구만 아 진짜요? 몰랐어요? 아 그러시지 그러면 안보이는데 마우스가 안보이는데 뻥개여 어딨어 아 번개 너에게 다 딜 아 저게 안닿 왜 안닿아 우아나칸 노바 너무 좋았다 핵각인거같은데 없닫닫긴한데 아 핵각을 언제부터 봤다고 가 그냥 우리에겐 우리만의 경기가 있어 우리만의 경기가 있다고 지금이 핵각이야 물약 좀 잘 뿌려주세요 여기저기 떨궈놓겠습니다잉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내 너무 기분 나빠 나 너무 기분 나쁘다고 나 너무 기분 나빠 왜 왜 기분 나빠 이겼는데 아니 아니 이기니까 비로소 그 감정이 쏟아짐 질 수도 있다는 그 쫄리는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그냥 이겼어야 되는데 왜 질 수도 있다는 왜 감정을 느끼고 이겨야 되는거야 왜 내 그 먹는 과정이 별로였어 음식을 먹는 과정이 아니 아니 레스토랑이 왔는데 아니 그래도 돋보기 찾은게 다행이다 와 돋보기 돋보기 뭐야 나도 이거 마우스 마우스 커서 키운기 나도 이거 너무 짠거 같아 그거 짠거 같아 마우스를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스킬이 딴 데다 날라 아 나이스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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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길 줄 알았는데 혹시 노바를 왜 한거야 역시 노바가 멕후박이 하네 스킬님 위에서 한거야 뭐야 아니 중반까진 좋았는데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면상궁 한 번에 게임이 터졌어 아 맞아 면상궁 다 빨려 죽었어 니가 다 죽인거야 팀원들 아니 그니까 면상궁 뭐에요 면상궁 아니 토니님 그 따라하는 몸래 아니 내가 오버랩 되긴 했어 고마워 아니 노바 근데 매섭긴 매서웠지 노바 나 중반까진 좋았는데 이게 너무 들떠가지고 이게 옹냥이가 시킨거야? 아니야 아니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내가 시켰어 내가 시켰어 팀원들이 다 그냥 노바를 하라고 우리 딜러 딱 딜러할게 없어서 노바를 한거야 팀원들이 뭐지 노바 잘하네 노바밖에 할게 없었어 우리가 딜러가 노바밖에 안 남았어 아까 그 바텀에서 너 핵 쏘다가 좀 당황스럽긴 했지 진효야 어 요정용발 요정용발 없어서 죽었잖아 요정용없어서 죽은거였잖아 뭐 형태야 니가 만들었다 킬강 어 오케이 나이스 잘하셨지 않았어 그때 잘한다 이랬는데 아니 아 마지막 한타만 안줬어도 할만했는데 한번에 지니까 밀려버리네 마지막 역전이 되네 동상군 한 번에 핵 3개가 날라가가지고 성체가 이게 역전이 됐어 역전이 됐어 한 번 딱 지고 나서 핵폭탄 3개 그냥 그냥 그거 한 번에 근데 어쨌든 모두가 한 번씩 승리는 했네요 근데 맞아 나도 좋습니다 일보다 웃는 날이 됐네요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하다 훈훈해 아 이겼어 사고 사고 나고 나서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오네요 사고 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확 몰려와요 원래 그런거 재밌었어요 네 오늘 재밌었다 근데 다들 1승 이상씩 했고 내일의 조철원 뭐 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앞으로 다들 히오스 사랑해 주시는 거죠 계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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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진 안겨 아니 근데 새벽 9시만 되면 따윈의 터널 저희 7번째인데 찬유가 항상 앉아있어 하하하하 내전의 구성도 히오스의 정신처럼 승도 나눠 먹음 하하하하 경험치만 나눠 먹는 게 아니야 역시 진짜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싫어 하하하하 최악이야 하하하하 아니 다 들었는데 좋은거 아니였어? 마무리가 안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왜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게 왜 나였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건아 지원해준거 아니야 니네가 잘해서 이긴거야 잘했어 하하하하 아 우리 그 그 뭐야 픽창에서 상판 3개 나왔는데 아까 하하하하 몰랐지 상판 3개 나온거 상판 3개가 뭐야 길이는 바이킹이 뭐야 길이는 바이킹 하하하하 상판 3개 나왔는데 하하하하 노바나와가지고 빼빼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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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억제시켰네 그쵸 그니까 길바 막았어 아니 길바 있으면 쟤 월클이라 못 막아 주요했네 응 잘해 잘해 재밌었습니다 잘하시네요 다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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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제 지금 돼요? 다들 훈훈하네 하하하하 너무 훈훈하네요 너무 훈훈하네요 진짜 훈훈하네요 여름이었다 진짜 이거보다 더 훈훈할 수 있을까요? 응 그니까 이렇게 히오스로 열다섯 명이 모이는 날이 올 줄이야 그 해장하실 분 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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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해장할까? 히오스땡 하고 싶지 안 한 맵으로 해장해야죠 안 한 맵으로 해장해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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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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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저 3연승하고 내리에 우연패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나는 한 그릇 할게 저도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찰 거 같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아직 허해? 네 해장술 차네요 일단 방 한번 파보세요 양녑씨 방 한번 파보죠 네네 가실 분들은 편하게 가시고 그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눈치 보지 마 우연패를 우연패 그럼 가도 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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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이 아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 예 하하하하 아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 네 아 자리 있으면 할게요 자리가 있으면 하는데 아 이해가 알게니까 네 아니 자리가 있으면 할게요 네 아 우리 회장 아 아 근데 자리가 아마 없을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다 낀게 앉아가지고 맞아 옆으로 좀 한 가지 게 비켜가지고 어떻게 6대 6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한판 더 코인존 돌리면 되고 그러니까 하루종일 이걸 먹을 순 없애요 한판 더 돌려 시장님 피곤하세요? 안 피곤한데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한데 안 피곤한데 2시 25분이니까 그래 피곤하면 점검이 들어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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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히어스가 환각버섯도 아니고 계속 먹어요 저희 어제 열흘시간 먹었어요 예 취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기 제가 방을 하나 파놓을 테니까 제가 방 팔 테니까 하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오케이 저는 만루하지 말고 행동을 하세요 그래그래 저는 일단 찰맥수심 그거 딱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이디에 무플릭 해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잠깐 너무 미안한데 방 어떻게 파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파티장만 할 수 있대 성태가 파티장이야 파용자 지정게임 니가 파티장이야 성태야 나한테 줘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내가 만들게 내가 쟤가 팝니다 근데 저 저 근데 커서 바꿔가지고 이제 좀 달라요 하하하하 다른 요소 한번 다른 요소 한번 궁금한데요 오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틸 다 맞춰 이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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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여기 한번 해보고 싶어 어 뭐야 나 다른 사람일텐데 나 이거 사용자 지정으로 형이 해야되네 아니 이게 파티장이 아니라서 오류가 났어 잠깐만 아니 그 그 당 파는거는 민기형이 잘 파요 하하하하 잠깐만 일단 그럼 제가 파는 왜냐면 유명한 당딱이 왜냐면 회사일은 회사일 하던 사람이 잘해 저런거 아 나 오류 나 나 진짜 오류 났어 아 맞아 유명한 당딱이 자 여러분 팠어요? 오케이 파티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 그냥 눈치 보지 마 자 자 고고고고 자 고고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서 해자 자 갑시다 갑시다 득하자 득하자 자 가자 자 가자 없는 사람 찾지마 고고 아 자 고고 아 아 아 안돼 안돼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 아 뭐야 안들어가죠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아유 아유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저 아래로 내려주세요 끌고 와줘야돼 사람들 아래로 내려줘? 구경 한판 할게요 알았어 어떻게 내려 근데 그래 구경 한판 하자 구경 한판 하자 구경 한판 하자 인지 방식 사용하지 않음 선발전 이거 맞나? 어떻게 하는거냐? 이거 맞나? 영웅 2명 금지 중간 금지 3명 금지 선발전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각버섯을 먹으러 아 무섭다 형 충격성에 정말 예 백상현 대외선발전으로 영웅 3명 없는 사람 찾지마 없는 사람 찾지마 없는 사람 찾지마 없는 사람 누구야? 아니 잠깐만 누구야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이게 이게 보약이지 누구야 누구야 없는 사람 없어 그대로 가 찾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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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왜 눈치를 주는거야 아니 그리고 저기 다 혹시나 오류 걸린 사람 없죠? 그냥 시작할게요 상현이 튕긴거 같은데 좀만 1분만 기다려보죠 상현이 튕겼니? 오케이 너 들어간죽 튕겨서 아 튕겼구나 아 튕겼구나 봐봐요 섭섭할 뻔했잖아요 상현이 잠깐만 한 판만 내려주세요 저도 이거 진짜 나 아니었으면 상현이 넣으세요 옥냥이 아니에요 옥냥 그래도 성태군이 세심하네 세심해 세심해 고마워 술 너무 취했어 너무 취했어 적당히 조절하고 아 그냥 그냥 나 이제 왔어 간단하게 해장하고 뭐야 어 다 들어왔네 근데 우리 3시까지? 3시까지 하나? 아니 병건씨 3시까지 하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저 내려주시고 침상민님 올려주세요 아냐아냐 저가 누구에요 벗찰 벗찰 아 벗찰 오케이 벗 이게 요청오면 저는 들어 드립니다 아니 이번 2시 29분은 버츠랄 타임 아 자 옮겼구요 버츠랄 버츠랄 유튜버 고 버츠랄 유튜버 팀은 이대로 갑니다 견자인하니까요 하하하하 버츠랄이니까 팀은 그냥 걸린대로 갑니다 네 어 걸린대로 이렇게요 젤리랑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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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로 가면 되나요 이거 나눠야겠네 나눠주세요 뭐야 뭐야 나 왜 들어가있어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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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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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팀이 2번 채널로 들어갑니다 아니 바르다 빨라 좋다 네 마지막이었는데 왜 바르다 빨라 아 이러면은 아 나 시켰는데 안 나왔어 아 아 아 나 시켰는데 안 나왔어 아 아 버츠랄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아 오케이 그래님 보기 싫은 거 3개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아 내가 뺏어먹네 내가 뺏어먹네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잠깐만 관전 내려갈게요 관전 종수씨 왜 없어요 종수씨 왜 없어요 나 밥 시켰는데 안 나왔어 누가 뺏어먹었나봐 아니 그 여긴 아 나 수육도 시켰는데 여긴 레스토랑에서 첫잠은 없어요 알카니우스 배 터질 거 같은데 종수씨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정말 참 나 먹고 싶었는데 배고픈데 저 부더기 아 저기가구나 엠더기 아 혼미하네 막판인데 그 이겨야지 이깁시다 왼쪽이 그냥 어 이길 거 같네요 왼쪽이 예 저 안경 찾아가지고 어 저 탱커 하겠습니다 예 딜러 안하고? 왜 난 김성태 이기는 꼴 못보는데 거기에 던까지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이기고 싶네 나 뭐하지 저 딜러할까요 그러면 예 아까 딜 잘하셨죠 오 뭔가 매 저 선픽할게요 저 투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스윙 가보고 싶어 대스윙 가자 티리엘 픽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케이 티리엘 가자 오 스윙 배격변 한 번 가실 쪽은요 남는 거 할 필요가 다 고르세요 저희 팀 제가 남는 거 갑니다 오케이 제가 제대로 서포팅합니다 낭 안되겠네요 저 안 깨물어야겠다 조합 광견병 가자 조합 상관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예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힐러 필요하면 제가 힐러해도 됩니다 음 어 이거 밴 해야되는데 뭐 밴 할까요? 밴이요? 네 밴 뭐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공지하세요 아무거나 공지하세요 알겠다 잘할게요 아니 밴은 또 왜 세 개씩이나 해? 아니 그치 너무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 그니까 밴을 두 차례로 하네 주문도 안 했는데 강제로 의자 안 쳐가지고 네 오호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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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원과 둥그레님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데코드할게요 저 사정없이 물어뜯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사정없이 물어뜯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자 빠리다 아하하 좋다 빠리다 안돼 좋아 지금 빠리다 빠리다 아니요 잠깐 농구하고 싶었는데 안시켜줬을까 아 농구 한번 해 농구 한번 해 아 농구 한번 해 아 농구 좋다 농구 한번 달려 농구 한번 달려 크흐흑 땅칸판은 래이포니 형 내가 심판 찍을 테니까 거기 숱 얹으면 돼 오케이 바로 그냥 아이큐 박을게 그리님 데스윙은 힐 못 받으니까 저 케어 안 해줘요 네 장도캔도 할게요 저 CG도 안 받고 힐 도 안 받아서 교환도 있어 여기? 교환도 있어 여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이거 뭐야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야 랭크볼 아니 은연중에 미완성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완성 게임 예 이거 완성 게임이야 완성 게임 너무 빨리 완성이 돼 버려서 완이 돼 버린 거잖아 이게 원래 미완성 게임이 해야돼 게임이 완성이 돼 버리면 완이 되거든요 곧 3.0 나옵니다 오케이 3.0 나옵니다 3.0 어때 신의 점진가요 그거는? 6.0 때도 왔었는데 아 0전이었네 큐발라잖아 하나 둘 셋 침대인 간 파이팅 야 탑 가겠습니다 네 탑 가시고 하늘로 올라갈게요 밑에서 놀다가 아래로 간다잉 와 데스윙 드디어 보네 정신 못 차릴 텐데 안 죽어서 근데 뭐 내가 레오릭을 뽑았네 데스윙 지금 피통 몇이? 아 2860 도톤 너무 똑반데? 아 뭐 그렇게 안맞네? 방어력이 기본 40%라서 뱀감 40%라고 뱀감이 아 체력은 근데 똑같긴 하네 저거 보고 난 체력 되게 이게 어 영단 드릴 체포되네 어 뭐야 뭐야 슛 덩크 덩크 덩크하면 슛 뱀감 80% 와 라클 양호지네 어 뭐야 괜찮은x3 묶고났어요 뒤에 안녕 아잉 어 이거 속박이 슛달기는데 개꿀됨인데 어 스윙은 탑 갈게요 오케이 다 다녀오세요 뱀 헤 데코드 저거 세모랑 슛 연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세모와 승도 오우 또 글이야 저 아르타니스 납치할라고 계속 저런다 조심 audience ylie 슛 오케에이 여유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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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몸 어 형이야 오오오오 낚시지 오히려 낚시 던 던 던 던 던 던 나이스 나이스 바꾸는거 조심 어? 투사 먹을 수 있지 않아? 투사 가자 투사 가자 우물 한잔하고 팝은 서로 못 죽여서 놀고있어요 오케에이 사도 내가 이거 다 막고 내가 집을 갈게 나 힐하지마요 마나 아끼라는거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안잡혀 이거 캠핑 캠프 나잖아 사실 예 멍멍이시 캠프 도셔야되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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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둡니다 안보이 얘네 캠프 돌았어요 네 아즈모단 너무 좋아 아즈모단 예 온다 온다 저쪽 온다 아니 오 오 오 한 명밖에 안오 다 줄 수 있음 괜찮아 먹었어요? 오면 해 우리 오레벨이야 오면 해 우리가 이겨 서울 우르비 말 들어 며오릭 맞고 크림 먹으면 돼 나키였어 나키였어 저거 힐이 주고 저 힐이 주고 네 저까지 하고 불멸자 봐야되 불멸자 봐야되 지우고 불멸자 함정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벽버 치러 갑시다 어디서 잡고 벽두가 안녕할게요 안녕할게요 그래 갑니다잉 나 못참아 나 못참아 아아악 아이고 안내려요 그러면 울어 아아악 발라라 빠르긴 하네 이 쪽은 냅둘게요 어차피 니까 еч motif 으으 sel ancho 몰아냐고 블멸자 치기다 보라내고 블멸자 치겨요 우리꺼 슬 웃고 났어요 jos 무고 났어요 누가 먹는거하기 때문에 멍멍이 인거 쳐야돼 싸움노노 오케이 오케이 멍멍이 칩니다 네 싸움하지 말고 적 불멸점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상대 못옵니다 야 견제중 개수인 견제중 멍멍이가 인거 쳐야돼 메인은 무조건 나머지가 막아주고 상대 포기했어 상대 포기했어 오케이 오케이 앙! 허팝 정리할게요 아 오더 좋아요 이거 구슬 먹습니까? 구슬 같이 먹죠? 네 구슬 먹고 어이 조심하세요 납치 조심하세요 납치 조심 묶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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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효니형 슛을 저 케인꺼에 연계해 클램으로 쓰지 말고 근데 저거 케인 너무 느려가지고 몇 초 길지 않아? 그래? 아 이거 시중되는데 시간 좀 걸려요 쿨 몇 초에요 그거? 쿨 16초 쿨 16초? 오케이 두 번에 한 번씩 주면 돼 와 먹고 튀었어 몽몽이가 사비 이러면 밀고 있으니까 다이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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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망가줘 난 도망가줘 오케이 되나? 다이브 화이팅 아이씨 오케이 앙!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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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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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내 내려와요 펜져 어 빼고 빼고 애매하다 여기여기 나오면 싸웁시다 오 나온다 묶어놨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패시브로 딜할 수 있어 패시브로 딜하고 오 나이스 나이스 멍멍이 조심 멍멍이 죽는다 빼야겠다 오케이 빼면 돼 괜찮아 역전이 돼 역전되고 직전이야 지금 역전되기 직전이야 결기 나이스 오케이 땅푸슛 아즈모단은 점점 강해져 벌써 228스텍이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안되네 태고랑 지금 막 내려가 계속 압박해 계속 압박해 오케이 괜찮아 나 트리엘이야 지지구진하는 동안 난 캠핑 가 나 트리엘이야 지금 조심 태고랑 가요 10 찍을게요 트리엘이 무적이야 뭐야 아직 무적이 없어 대신 우리도 지고 시킵니다 아래 먹혔어 저거 그 아래 저기 캠스터돈 주무세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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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은 내가 먹었어 아 요번 불멸자 또 요새 부시 열받고 요새 부시 이거 절감하고 내려갈게요 멍멍이 때리고 계세요 멍멍이 때리고 계세요 막고 갈게요 전 이제 멸자 싸우죠 상대의 빠름 전쟁할게요 지금 자 Fu타로 벗어 갑니다 한타 갈게요 아이스 잡아놨어요 잡아놨어요 나이스 ID FB 굿 목게 목게 이거 이거 우리 멸자 딜하죠 우리 멸자 상대 딜하려고 하는데 어 상대 멸자 딜하세요 그 멍멍이가 딜하면 내가 망할 테니까 난 견제함 어 견제 오리하고 멍멍이가 딜하고 응 그렇지 좋아 응 나왔다 나왔다 해골 나왔어 해골 나왔어 빼야되 이거 전진함도 안되고 지켜 지켜 여기 안에서 멍멍이가 잘하는 중 우리 지키는 동안 멍멍이가 잘하는 중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4명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버티면 이김 멍멍이가 다 해주는 중 멍멍이가 다 해주는 중 나이스우우우 멍멍이가 이겨주지 네 나 멍멍씨 되죠? 다 되요 짜장 다 나왔어요 짜장 다 나왔어요 와 이거 졌어 아 나 굴러버렸네 내가 어 뭐야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멍멍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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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제롱 부르다가 네 해봐 해봐 길게 하면 돼 길게 하면 돼 이거 해 해 해 싸워 이거 갈게 갈게 오케이 저 마나가 없어서 뭐 할라 볼게요 할라 연기할게 근데 역전이 돼 아누 P1 역전인데 괜찮아 오케이 잡았어 갈라 오케이 저는 나 호응이 안된다 오케이 정불멸자를 정불멸자를 내가 죽인 중 뭐야 이거 저 아래 뭐야 저거해 저거해 내가 막을테니까 메쉬 메쉬 아 거리가 안돼 거리가 안돼 펀은 넣었어 이게 끝이야 오케이 메쉬 막아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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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티려줘 아 천치다 아 천치 오케이 괜찮다 비벼 비벼 못 나가게 막아 못 막아 음 어쩔건데 하하하하 쌈 싸먹어 천천히 이걸로 가 어 투사 멍멍치가 다 해주세요 투사 먹으세요 시작 위험하긴 한데 해보자 우리 탑거 먹자 어 예예예 아 저기 가줘야되 천천히 우리 안맞이 없어요 안맞이 왔어요 피 없겠네 피 없겠네 도망갔음 런했음 고치룬 여기 여기 레오리 가지고 어허씨 뒤에 TP 많은 싸울거에요 거기 사우더 사우더 공격 아아아 저 오줌 어떻게 해야되 오줌 런 런 런 런 런 오줌 튀어야되 아 오줌이 떨어지고 갔어야되는데 오줌 떨어지게 나갔구나 티렐 튀어야되 디라노 죽이면 뒤로와봐 나 패시비 있어요 으아악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또 배웠어 또 배웠어 또 배웠어 트리엘은 죽어야되 위 먹자 위 먹자 오케이 타워상황 너무 좋고 역전했네 티오스는 역전이되 티오스는 역전이되 불멸자 10초 넘었습니다 네 스윙콘 내려올게 이것도 돌릴수 있으면 돌리자 아 이거 되나 저거 바로 불멸자 나오는데 먹었어 먹었어 갈게요 바로 갈게요 어? 우리 불멸자나 칠까요? 네 불멸자나 치죠 멀다 네 네 레가루 오케 레가루 오케 레가루 오케 레가루 오케 알아서 빼수 해봐 레가루 안되요? 우리 불멸자 칠게요 어 아우 이해 안되는데 거기는 죽지만 마십시오 네 안 싸울게요 안 싸울게요 여기 세명이에요 여기 여기 세명이니까 이득 보세요 네 이득 보겠습니다 멍멍이는 무조건 그 멸자 치면 되고요 멍멍이가 치고 저는 위에 어? 어? 그거 가야겠다 나 도망갈게요 데스윙 좀 봐줘야돼 어? 나에게 일부러 잘 때렸다 가는 중 아 나 고찌 고찌 오케 나 죽어요 레오리기도 하게 때려 도망갈게요 데스윙 도망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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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뒤에 데스윙 합류가능 아아 아아 아 레가로한테 물릴 레가랑하고 1대1 했는데 안되네 오오오이 에뮤이팅 갑니다 오케이 나 벌써 400 스텍 지금 발락 잡을게 발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ssus 이거 적 멸자 쳐야되는데 발락 잡으면 돼 x3 내가 못닿겠다 적 멸자 쳐야되요 멸자 멸자 치죠 우리 멸자 나도 가 나도 가 레오릭 조심 레오릭 조심 마나가 없는데 레오릭은 마나가 없어 레오릭도 마나 없어 멸자가 이게 좀 빡센데 물약먹어 물약먹어 여기 물약있어 물약있어 물약먹어 여기 재워놨어 재워놨어 레오릭킬 레오릭 나이스 오줌조심 오줌조심 어 나 체력이 너무 없다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나 뺄께요 레코드 멸자가 빠이게 어 멸자추조 됐어 됐어 막았어 레벨이 16됐어요 조심조심 도망갈수있나 오케이 오케이 멸자 한번 막아봅시다 멸자 위로온다 위로 막아야됌 위로 위로 막아야됌 근데 역전이뎌 역전이뎌 역전 BILL 충전사 떨어질께요 역전 됩니다 평소 떨어질게요 오! 덩크슛 제가 좀 더 뒤로 아까 갑시다 힐러 가는 중 와아 미쳤다 디리엘 나이스 나이스 엘 두루인 엘 두루인 이거 발라볼께요 발라볼께요 가기 애매하네요 발라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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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저거 저거 잡고 나 죽었다 아이고 이게 죽네 해볼래요 나 회보라같이 죽었어 겸치 먹다가 죽을께요 아니 대체 도망가다같아 멸자만 어떻게 먹으면 될거같아 멸자 다음에 그 멍멍이가 딜할때 우리는 수비하고 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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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지금에 진짜 이기만 한데 막으면 되지 막으면 되 위로 좋고 위쪽 간다 위쪽 아래꺼나 막도 아래꺼 아 우러보 가면 안된다 하지마 가면 죽어 가면 죽어 아 아 이거 17대 19야? 와 이 레벨 심정나긴하네 위쪽 캠프가 비디웨이븐인데 위에 맞고 멸자가 가야 돼 위에 마크, 위에 마크 멀쩍아가지고 조심 해고랑 그... 이거게 좀 두패나 해 해고랑이 너무 나대는데 해고랑 나대면 두패지 조심 딜러들 해피, 딜러들 해피 아 나 어딨어 어? 아니, 그래 어, 저 고치됐어요 이거는 빼야되지 않을까 빠지셈 빠지셈 삼각형에 맞았어 삼각형에 삼각형은 커지는거 없나? 이 세계를... 티티 할 수 있나? 나는 뺄 수 있거든 빼봐 빼봐 와 나 갇혔다 이거 제대로 갇혔다 안까지 버텨봐 근데 왜 이김? 왜 이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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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쿨이야 레가르 몰게 심판했어 발라부터 가야돼 아 근데 우리 발라가 너무 세다 발라가 발라봐야돼 발라봐야돼 안돼 아 빠졌어야됐네 빠졌어야됐네 까비까비 20만 찍으면 20 찍으면 할만해 20 찍으면 근데 줘도 돼 저거 줘도 돼 멸자 두고 막죠 불멸자 주시고 멸자 주거 주거 막으면 돼 핵 까만 어떡해 뭐 게임 줘도 인생 끝나는거 아니니까 아직 안줬어 아직 안줬어 아 오케이 해봐라 해봐라 발라만 심판 받고 발라 발라만 울면 되겠네 발라나 아니면 레가르인데 발라네가 출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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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온거 아래로 오케이 내가 궁을 레가르나 발라한테 쓰면 녹일 수 있나요? 일단 궁구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레오리 궁 써서 못 지나가 우리가 어 어디갑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탑은 괜찮아 탑 T에 괜찮지만 좋겠지 먹고 너도 와야된다 나 내려갈게요 A라인하고 우리 일단 20을 찍어야 될 듯 싸움하지 말고 안에서 막아야돼 조심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온다 온다 빼빼빼 싸워두지 말죠 20까지 20대면 싸우죠 어 뭐야 아 이거 아니 미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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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도 나 빼도 나 빨라 빨라 갈게 갈게 안우바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와 나 티릴 죽겠는데 티릴 죽을거 같은데 이거 레가르 나이스 티릴 버티는 줄 나이스 나이스 나도 най이스 나이스 티릴 개버티는 줄 레가르 레가르 사다 비오슨 역전이되 오님 역전이되 여주로가는데 올라간다 나이스 나이슈 나이스 우리 입 입 히오스 안타했다 억전이되 역전이 돼 7일 안 죽었어 나이스 필멸지 말고 역전 가면 돼 너한테 해골 안 가 저요 뗄게요 용병 아래꺼부터 먹자 여기 가까우니까 아래꺼 먼저 12시는 12시도 주지 말죠 올라갈게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봐 저도 올라감 길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저쪽 아래 막아야되고 요실이다 아누 우리 조금 늦음 천천히 천천히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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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겠네 도망가지 도망가지 안돼 도망 남았나요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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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끌었으면 우리 유리했는데 이거 막으러 가야되가지고 가비 무섭다 가비 가비 역전이야 사도라 사도라지가 아니면 안되네 사도라지가 아니면 깰 수가 없네 사도라지가 아니면 깰 수가 없네 사도라지 나 이제 감옴 이제 이제 안 잘림 나 이제 느낌 왔어 상대방에서 잘 물어서 사도라지 사도라지 이제 옴 영감이 떠올랐어 이제 악상이 떠올랐어 이제 오기라 저도 또 딱 이제 왔는데 사도라지 아 이거 초대가 오는건가 악상이 떠올랐구나 악상이 떠올랐어 잘한다 잘해 티비 되게 못했네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고생하셨지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장 지원하게 하더라고 엘린이 데스윙의 교과서를 봤습니다 아 데스윙이 좋더라 아 진짜 하지만 혼자서는 또 힘드네요 아니 난 중고렘님 데커드케인도 미쳤어요 미쳤죽 아 진짜요? 어 엄청 잘하던데 케인 저희가 계속 잘 지켜봤습니다 진짜 너무 잘봤습니다 오오 히오스 똥겜인거같아 이윤은 없어요 이윤은 없는데 그런건 없어요 형태야 형태야 너 진짜 잘했어 계속 당긴다 제가 챔프복 챔프복 늘렸다 했잖아요 진짜 잘했어 근데 오늘한테 노바한거에요? 에? 기분좋아 하는데 기분좋아 하는데 기분좋아 하는데 그럼 노바를 안하면 난 못이겨? 그런건 없어요 형 왜 히오스 3대 명물한거에요? 아니 이제 이제는 약간 별식먹는 타임 아니에요? 디저트 타임 아니에요? 디저트 타임 아니에요? 안해본거 디저트도 못먹으니까 하는 얘기지 안해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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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침라툴 온다 근데 나 이제 감이 왔어 근데 사실 나 침대인가랑 한번만 더하면 돼 한번만 확실히 확실히 말씀대로 그 아까랑 다른 사람인거 같긴해요 네 심서스 때랑 네 느낌있어 느낌있어 침라툴 한번 해봐 침라툴 침라툴은 내가 스킬을 까먹었어 다음판 준비해야 된대요 아 여러분 자 그 뭐 저 만들었으니까 아니 가실 분들 가시고 네? 해당하신 분들 들어오시고 아까 안할 사람들 하고 네네네 누구 어딨냐 물어보지도 마 아 가도 돼 가도 돼 아 저도 자리 남으면 갈게요 자리 남으면 자리 남으면 뭐 한참이지 근데 근데 관전했던 사람이 좀 해야돼? 관전한 사람은 먼저 해야죠 우선으로 우선으로 들어가시고 우선으로 가고 우선으로 가고 일단은 도라지는 균형을 좀 맞춰주세요 밸런스를 아 못 맞춰 도라지 세 명 빠졌었거든 방금 한 도라지 더 하면 되지 이 도라지 이 도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경건이 형 한번 더 한다니까 이 도라지 이 도라지로 가고 아니 뭐 뿌리 뭐 어? 상현아 벅걸렸다 왜 왜 당신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아 상현이 이미 들어와있어 에이 아 아 아 아 아니 와있잖아 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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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야 뭐 그런 거 찾지마 상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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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는거지 그걸 오는거지 상현이도 뭘 찾아 아니 버그 어까디은 어까디은 한 명 없는데 저 아래로 좀 버그 발견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자 전판 안한 사람들만 먼저 올릴게요 이게 여기 누구지? 명태원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진화 형 내려야돼 여기 팀 이상해요 여기 팀 이상해요 3% 아니 아니 나도 나도 관전해도 돼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침탱맹이 한 그릇 더 드신다니까 이게 깨달았잖아 깨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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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형이 한번 쉬어 진화 형이 한번 쉬어 진화 형이 한번 쉬어 나 댕댕이 영감 있어 나 댕댕이 영감 아아아 승파엠 진짜 오고 너무 잘하긴 했어 누구 누구 넣어줘 그쪽에 저기야 누가 안했지 아 난 다 하긴 했어 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들 뭐 내려도 됩니다 단체들에 있는 사람 다 했어 너 약간 아무나 허기지긴 여기 3등아지잖아 여기 나 있기 싫어 진화야 좀만 기다려 주문 다 들어가고 있어 너 약간 허기지긴 진화야 너도 도라지야 오케이 나 이 친구 보고싶어 아 대하여 얘는 배돌아지에요 아 얘 배돌아지야? 아 배돌아지야? 내 도라지 아 내 도라지야? 한 도라지 내 도라지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거야 자 이렇게 해볼려 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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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도라지? 오케이 이도라지 대 이도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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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시겠어요 자 아무튼 아니다 이도라지 1층으로 자 관전이 왼쪽 1번 오른쪽 2번 관전 3번 네 관전 3번 우리 뭐 배날까요? 어 이거 밴 진심이에요? 뭐라 아 진심 진심이죠 아니 근데 정권이 지금 단식중이라 밥 먹여야되요 메이지대? 나 힐러로 한번 좀 근데 죽음의 광산까지 왔어? 어 야 아 근데 저 영감 왔습니다 한번만 더 뭐 배날까? 음 배뭐 아무거나 하세요 아 1,2단 아 1,2단 철조대기중 아 이거 어때요? 그 우서하시고 제가 좌동해서 이렇게 헷 헷갈리거든요 디자인 하하하하 우서랑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하면 우서랑 좌동해 우서랑 Sieg 데커드 가져갈게요 아 데커드 좋았어 활 배로 한번 물약 이거 설스윙님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나 다 돼 음 그러면 제가 고를게요 전사 추사 중에 오케이 아 영태형 데스윙 보고 아까 배웠어 데스윙? 쏘냐 한 따까리 가겠습니다 아 쏘냐 너무 좋지 쏘냐 너무 좋지 네 아 이거 그거 하면 좋은데 걔 뭐지 해골 레오릭 해가지고 피 빼면 데스윙 쭉쭉 발리는데 해 에? 쏘냐가 있잖아 근데 아니 탱커가 없잖아 하고 싶어 하는거지 탱커가 없잖아 병원씨 언제부터 편식했어요 제이나 쏘냐 픽하자 아 근데 난 그레이 메인 난 그레이 메인 지금 그거란 말이야 화가 왔단 말이야 아 쟤네이가? 응 오케이 내가 탱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탱하면 되겠네 아 쏘냐 레오릭도 좋아? 그러면 레오릭을 하겠음 데스윙 내가 전담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안우바락 누더기 안우바락 누더기 요쪽류가 좋겠는데 안우바락 누더기 요왔나 타커벤 그러면 야 이거 착취 이거 가면 되겠다 평타 에스 투사 배내야겠다 투사해서 됐다 쓰랄 쓰랄 왔어요 네 아니 르바 어 너 왜 갠지 아 베네구나 왜 카시 안해 나 딜러를 이제 내려놓게 아니 소우르비 약간 되게 의기소침해 줬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 생명로그가 됐지 너 갑자기 왜 왜냐면 어 뭐야 어 말가니스 말가니스 딜리엘 왜냐면 황각이 풀렸어 황각이 딜러가 피로도가 좀 아 못봐서 어 나 이거 행진 찍어도 되겠는데 나 다 모여서 다 모여서 메차쿠차 할 때 아니 우리 이게 딜러 투 투투사 투투사 나 뭐해 딜에 탱해 빨리 딜 투투 딜 안줘 아 안줬는데 아 아 아 한준 눌렀는데 잘못 오케이 알가니스 끊을게 이거 빨대 행진 이거 하면 되겠는데 빨대 행진 데스윙 있어서 빨대 행진 좋네요 응 그리고 다 아니 근데 해머 상사가 있잖아 괜찮아 나 동부내륙지에 문노 찍을거야 아 이거 해머 상사하고 티리엘이 축성 걸어주는 거다 음 티리엘 해머 마르가 데스윙 자이아 네 서리고리 맞추면 바로 동부내륙지 간다 아 알았어 어 동부내륙지와 서리고리 동서에 동서 좋아 동서 좋아 차라리 커신을 할까? 평타지 말고 왕호단 여기 평균이 없지 여기 지하맵 있는 곳이야 지하맵 어 맞아 맞아 여기 들어가고 막 싸야돼 제가 탑 가면 될까요? 네 레오리기 가야되는데 레오리 데스윙 대스윙이 대스윙이 툭할거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냥 W 걸면 데스윙 허접됩니다 에그 진짜 카운터야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W만 딱 거시면 안패됩니다 데스윙 스킬 뭐지? 데스윙 면역에 브레스 밖에 없어요 여기 위에 한 번 싸워주고 여기 한 번 시작하고 흐음 이 맵은 승리 조건이 뭐지 데스윙 아래로 가는거야 아 싸우다가 올라갈거야 데스윙은 데스윙은 싸우다가 올라갈거에요 하하하하 아 개 피해주고 안올라가나? 오케이 편피하고 오케이 불피하고 우리 피하고 안와 아무도 탑 데스윙이 올라갈거야 쿨이 전투 걸리면 쿨 쳐서 안와 올라갈거야 데스윙 데스윙 날라오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날라와요 데스윙 하늘로 하늘에서 놓고 자 오케이 우린 돌았고 굿 이건가? 해머 상사가 너무 거슬리네요 해머 프리딜 해머 프리딜 오케이 해머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해머 해머 상사가 프리딜하고 영암치 땡큐 오우 해머 상사 볼게요 오케이 나 이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공성캠프 그거 뭐지? 좀 씨네 아 해골 피 채워서 한 번에 물어와야죠 나이스 나이스 저 크림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 한강 까고 어이 맛있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응 가요 저 지정 갈게 좋아 나 바텀 먹고 있을게 어 바텀 먹으러 위에 티딜 제가 위에 크림 또 먹을게요 응 이게 빼주죠 바텀 세분이서 잘해봐요 네 어휴 테스트 달다 요거 할 일 없으시면 요거 좀 네 오호 죽음 이거 할까? 불러드릴게 물려 아 이것도 못붙습니다 와 우리 잘 먹고 있고 나이스 경험지 좋아요 좋아 어 오 아 네 방산인데 여기 말가 내려갑니다 우물 먹고 올게요 방산 안들어감 직간거 같은데 데스윙 데스윙 직간 듯 아 맞다 아 아 너무 잘 들었거든 나 지원 스킬이 없어 나 마나 없어 어 아프다 나 집 한번 다녀야 될 듯 네 날개있어요 지금 바로 날라옴 아래 어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내려가보면 좋아 이거 해모상사 한번 가 해모상사 어 어 지워놨는데 거기 한번 뺄게요 저 데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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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데스윙 어 용주말이 용주말이 살면돼 살면돼 나이스 병건이 오 해모를 저도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네 내가 보고있을게 상대 들어간다 먹으러 우리도 이제 정비하다가 해볼 방향으로 가죠 근데 다 많이 부숴가지고 어 나쁘지 않아 소녀님이 계속 도시고 뭐 하면 될거같은데 소니 오케이 왔어요 네 갑니다 오 힐트캡 아이고 어 힐트캡 힐트캡 아이고 어 어 빼다 빼다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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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위에 후방 먹으러 갈게요 좋아 나도 저거 도와줄게요 한 발치 다 오는거 봐 먹튀 바텀 올 수 있나 빡셉니다 바텀 빙성당이에요 깨먹어 때문에 조심조심 싸우면 안돼 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와이스 생겨 나 근데 펄스 스탯 지금 벌써 93개야 저도 스탯 좀 많이 먹었어 깨모가 스탯 쌓기 너무 좋아 해골 안먹으면 조심하죠 온다 오겠다 캐스트만 빠지면 뭐 해골이야 팝이 이기니까 저기도 해골 안먹어요 해골 안먹으면 우리가 좋거든요 굴리안은 한 번 내려가볼까 한 번 내려가볼까 오고싶은대로 와 이거 한 번 점령하고 어 다신 보시죠 또 광실좀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소녀 알아서 왔어 네 내려갈게 어 이제 10렙 될거 같은데 오는거 맞춰서 나 동네분 찍음 저도요 어서 찍었습니다 아이씨 패스인 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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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야됩니다 저는 광질중입니다 오케이 광질중이야 5대4야 한 명 없다는거를 인지해주세요 좋아요 아 인지해야겠다 인지인지 탑가서 다시 밀게요 여기 제가 전세냈거든요 지하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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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탑 막으러 와야되는데 데스윙 저거 써가지고 괜찮나? 아 빠세 동네분 나 연속 동네분 또 대 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네 나이스 테스윙 올라온다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이거를 100개 먹어야 되는거죠 오케이 아 어디가 날라가버렸네 테스윙 감 어디론 감 테스윙 그 그 지방 어 어떻게 해야돼 테스윙 없는데 근데 우리도 쏘냐 없긴 해 오케이 안감 탑림 적당히 카이팅만 하면 될 듯 쏘냐 지금 다 먹어놔가지고 대단하게 다 먹었습니다 여기 지하에 이렇게 없는데 이거 젠이 되나 뭘거에요 이거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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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명하는? 우우 해머 해머 나이스 죽였어요 어 잘렸다 이러면은 우리 소울옵클린이 다 먹고 있어요 좋아요 저도 아래 내려갈게요 어 이러면 5대 5 아 근데 데스윙 합리하지 용병을 먹을까 그러면 내가? 용병을 먹을게 저 위에 먹을게 지하 지하 싹쓸이 했습니다 무드머리빼고 아 시합 다 먹었어 이거 130 스텟이야 소방 먹을게요 어 갇혔다 괜찮으세요 나오게 해 나와봐 시주왔다 시주왔다 안 내가 못나오게 해주겠네 아 무적다 무적이 써버렸다 어 자리와줘 까비까비 아 까비 아 안보여 무적인지 어 이번에 공성 터지겠는데 이거 이번에 터져요 우리 성체 지원 가능 감 위에 위에 말가가 그냥 혼자 들어왔음 잘 가졌다 레오리 속박합니다 속박합니다 예에 호호 호호 효과하고 잘 썰어 이거 좋긴 большое 말관실 내려온다 저거 먹는다 우물 먹고 올게요 좋아요 강을 안 깨네 뭐지 내가 잘 깼어요 가운데나 잡겠구나 오케이 우리 팀 좋아요 탑 고속보로 오네 나이스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지하로 가는 걸 모르는 거 같거든요 알긴 알 텐데 아 근데 일부러 안 가는 거 싸울라고 용량이 있는데 모르진 않아 아래 또 옵니다 손자 내려오고요 다 왔는데요 해머 상사 한번 볼까요 네 해머 우리가 탑이 1대1을 이기고 있어서 그냥 굴러 가는 거 같습니다 용병 먹고 되게 갉아먹힌다 저쪽 들어갈게요 용량이 속박 갑니다 광역속박이에요 데스윙 사라졌는데 데스윙 사라짐 데스윙이다 어떻게 내려가요? 위에 밀어요 죽었네 그냥 밀게요 와아 와아 까리 넌 살아요 데스윙 까로 죽지마 않으면 어? 오케이 3 까리 멋있다 저거 오우 모덤으로 돌아가라 12분동안 광산 첫번째 광산 없어 광산 없는게 신기하네 우리가 들어가서 보스 잡아야되나? 그래야되고 안잡아야되고 근데 광산 일단 우리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밀고 광산 소환해가지고 가면 이긴 맞아 우리 무조건 정해져있어가지고 오케이 나 집갔다가 이거 이거 잡으실래요? 가보자 위에? 어깨 어깨 들어가면 안에 푹 탁재요 해골 들어갈게 안에 나 일단 탑 막다갈게 난 모르는척 여기 보여서 상대도 알고있어요 여기 다잡아다 다잡아빠 탑에 네이샤? 오케이 이제 나오는거 백골렘 위로갈게 위로 나올게 위로 저도 위로감 자 위에서 쫓아감 고우 소far 속박 갑니다 속박 너무 좋아요 다잡았구요 묘실나이스 묘실나이스 아 묘실나이스 은 어디서 OK 이거 끝나는데 nt Government 끝내야겠는데 저 Ken use و길 백이야 잘 살리면 이거 오우 아래 데스윙 아니 나 체치 182갠데? 옵니다 해모 와요 해모 와요 해모 해모 적도 해모 사라졌어 데스윙 갔어 아 여기서 태어나네? 우리께 아니었네? 거기 위에 힐이 품종 뿌렸어 오우 나이스 팀 힐이해 오와아 물약 줄게 강화물약 이거 누르바 이거 먹으면 좀에다 커진다 랩핑 쪽에 탁가서 피워봐떼 탁가서 민혁먹으면 아이씨 자있네 간다 나 잔다 아이씨 어 해모 어 너무 오래 싸우는거 같지 않아요? 오우 약간 유리네 우드가 있으니까 오우 아파 힘조심 이제 슬슬 빼줘 어 빠지자 화이팅 힐 조커조커 아 힐 힐 가는길에 물약 달달하구요 달달하구요 물약들 쟁여둔거 먹으시죠 위로간다 탑 이거 쏘리한테 내 발로 다 뛰어와거든 내가 올려서 달라도 하는거 아니야? 점프 있지 살릴 수 있음 점프 없어요 저 점프 안찍음 그래? 그럼 내 쪽으로 최대한 아무도 없네 다행히 아무도 없다 나이스 아 며칠 쓸걸 그랬네 어 일락 떠나볼께요 뺄 준비하죠 네 나 할거면 얘기해요 나 날아갈 수 있어요 뭐 요거나 먹을까요? 어 캠프나 어 캠프나 이거 후방 먹다 싸우러 오면 싸우지다 그래 대스윙 대스윙 어택 나 날아간다 아이씨 어 이거 뺏겼다 아아 왔다 봐 왔다 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뒤에 대스윙 쿠팡 빠졌거든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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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빠진 빼야겠다 아이씨 아 제가 잘못함 제가 잘못함 이거 맑아맑아 맑아맑아 어 어이 근데 역전이 돼 여기 대스윙 어디 가는데 응? 아게 천천히 어 나 태어남 나 태어남 나 묘실도 생김 응? 너도 24초 뒤에 태어남 응 24초 오케이 12초 우리라고 우리 네오리가 태어났어요 ут 오케이 나이스ctor 됐다 인제 near 엉겹 쪽쪽 쪽쪽쪽쪽 트 스윙이 나 밀 Defence 어? 배스윙 마텀? 우리 들어가자 어? 배스윙 마텀? 네 들어갈게요 아 전 힐러라 그냥 들어가야겠다 홀스 쪽에 힐 해주러 갑니다 가운데 거 더 먹을까요? 어? 가운데 거 더 먹어도 되겠다 가운데 거 더 먹자 우리 다 왔다 먹었다 먹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위로 태어나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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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나 이거 닦음 네 해볼 빼기면 이거 딱 20대면서 하면 끝나겠는데 딱 20 20만 좀 캠프 돌아서 찍으면 끝나겠습니까 근데 스텟 진짜 잘 쌓인다 여기 해모 상세스인데 하하하하 해모가 말투디만 하니까 이거 227스텍이야 우와 저 감시 딱 브라임 먹으면 될 듯 상대방도 곧 20 오케이 20 저 옆문 옆문 부실게요 응 옆문 이제 무더기 안 부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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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문 배 배 우와 폐전 회오리 아 미쳤다 감시 어이 죽었다 이거 핵각이 바뀌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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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가 세네 우드가 세다 우드 우드는 우드는 행밤바 오케이 오우 통산 2승 3승 나는 3승! 너 3승이야? 너도 별로 안 되는데? 나도 별로 안 돼 너 나한테 가려졌는데? 연곤아 그래도 나는 넌 왜 3승이야? 어? 나 3승 괜찮아 나 나도 3승이야 아닌데? 너 3승일 수가 없는데? 3승인데? 아닌가? 아 밴 밴 좋았다 좋았다 아 그리고 두 번 연속한 사람을 쉬어야겠다 아하하하하하하 두 번 연속한 사람을 쉬고 아 나는 한 번 했는데도 이제 쉴래 아 근데 갈 사람 가세요 아 갈 사람 가고? 3시 20분이니까 갈 사람 가 이제는 가야 돼 응 내려갈까요 우선?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어 보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갈 사람 갑시다 이제는 진짜 갑시다 구할순다 갈 사람 가고 할 사람 하고 아 진짜 진짜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아 진짜 바쁜 사람들 가는거죠 뭐 형 저 3집에 3집 안이네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그 데스윙은 광산을 못 들어가요 혹시? 혹시 몸집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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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다들 안들어갈래 모르겠어 궁금해서 나도 안들어갔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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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잖아 형 저기 아니 근데 물어볼만 해 난 또 솔직히 처음에 궁금했어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데스윙이 못들어가지고 못들어가는게 맞아 결국 응 안 들어갈까 저기 알렉스트라자도 변신하면 못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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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팀은 데스윙이 못 들어가서 그냥 아예 광산을 얻는 걸로 친 건가요? 룡들이 광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구나 빡세 들어 빡세 들어 아 알렉이 광산 떨어지니까 너무 커 너무 커 아 근데 이거 막맵이야 이거 맵 빠진 이유가 있었네 개막맵이야 그냥 아 근데 그렇긴 해 아 근데 이겨도 쌈노잼이야 저 맵은 맞아 아랍맵 이거 하나 있어서 빠른 거 했어야 돼 빠른 거 알토렉 알게 알토렉 알토렉 7명 동안 서로 광산 안 들어갔어요 나 그대로 안 하는 줄 알았잖아 끝까지 삭제한 이유가 있다 진짜 하나무라랑 알토렉 안 했다 하나무라 알토렉 두 개 남았네 볼스카야 하나무라 이런 거 남았네 볼스카야도 있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 갈 사람 가세요 갈 사람 가 진짜 가 특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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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연속해가지고 저는 하지도 못해요 요초에 두 번 연속한 사람은 갑시다 두 번 연속한 사람은 가 어 가 그냥 아니 그냥 고르지 말고 그냥 두 번 연속한 사람은 그냥 가라고 합시다 그냥 두 번 연속했습니다 그냥 부담되니까 계속 기다리게 하면은 앞에 한 사람은 두 번 연속한 사람은 가는 게 졸업하는 게 아니면 아니면 두 번 연속한 사람들 먹방 보고 싶으면 그냥 보기만 해 누구 있어 또 두 번 연속한 사람 저 두 번 연속했어요 저 저 저 인간젤리 두 번 오케이 인간젤리 침착맨 침착맨 또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어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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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죠 왜 안 내려갔어 아 나 아예 안 들어갔는데 아 갔구나 침착맨 병건이 피곤하고 침착맨 나 참고 나 사실 3연속이야 사실은 아 3연속이요 침착맨 침착맨 나 초래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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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럼 한 명이 또 빠져야 되니까 침착맨 비윤륜적이야 그건 두 번 연속한 사람은 침착맨 비윤륜적이야 수장님이 그 하시고 싶다면 좀 아주 흔쾌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침착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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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침착맨 두 번 연속해도 저도 승리를 맛본과 안맞은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 피곤하면 피곤하면 안 돼요 그 형제 아니야 왜 강제로 남으려고 그래 왜 안 피곤하려 그래 피곤하면 안 돼 다 들어갔구나 피곤하면 가세요 왜 안 피곤하려 그래 eve이 피곤하면 가 needs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마 네 클레임 말이 없네 모드 기 ont 두번 연속한 사람도 회사원 회사원 말이 없네,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민기야, 피곤하지? 한 10년 치고도 다 한 것 같아. 국판 해가지고 나, 관전자. 아, 피곤해요? 넥클린이 피곤해요? 넥클린이 피곤. 아, 두 번 연속해서, 연속해서, 연속해서. 아, 연속? 안에는 두 번 연속이야? 피곤한 사람 있으면 이제 그만 파하죠. 그래, 예. 피곤한 사람 있으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밥을 시켜서. 오케이, 오케이. 현지에 있는 걸 밥 먹어. 뭐, 뭐 시켰으면 안 하는 분을 위해서 더 내려주시니까, 인간들이. 김밥 시켰는데 지금. 김밥, 김밥 먹어야지. 현밥 하기 좋지, 또 먹으면서 하기 좋지. 아니, 어떻게 15명인데 피곤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밥을 못 받을까 봐. 아, 나 피곤해. 피곤해? 너 피곤해? 파하죠? 아, 나 피곤해. 그러나 체리라치 치명이 안 하니까 파하는 걸로. 아, 근데 나는 피곤한데 피곤해도 배는 고파. 아니, 배고프고 피곤하죠. 피곤하면 파하죠. 왜, 피곤한 사람 있는데 왜. 막판. 난 막판. 아, 막판? 그러면 종수 막판하고 간다니까 파하죠. 오케이, 오케이. 굳이 가지마. 나 지면 끝이야, 저도 끝이야. 나 진짜 친막 가자, 진짜. 나 관전까지는 할게. 근데 종수 가면 이제 파해. 네. 오케이, 나 안 가면 또 하고, 오케이. 나는 민기 가면, 나는 갈 거야. 민기 가면. 아니, 회사원 안 자? 회사원 안 자요? 반으로 들어왔네. 노을, 노을이 진다 내려주세요.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 아, 일정 관리. 노을이 진다 내려다라고. 내려갈 자리 없어. 내려주세요. 무슨 회사원 일정 관리를 이렇게 해. 어, 그니까. 내려갈 자리 없어. 아니, 어떤 비용이야. 아, 비용을 잘해. 그럼, 둥구레 올려주세요. 둥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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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구레님. 안 하는 사람. 오케이, 풍올령님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누구 올리고, 자, 자기가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삼도라지? 여기 삼도라지. 아, 여기 삼도라지 안 돼. 삼도라지, 재롭고, 경고. 노을이 진다라, 풍영. 조정을 좀 해야될까요? 노을이 진다라, 풍영? 오케이. 예, 예.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다 도라지 한번 왔다. 식탁판 모자라. 야, 지금 여기 삼도라지거든. 그쪽 한 명 바꿔야 돼. 누구 올래. 잠깐만. 어... 뭐, 보약파티야, 뭐야. 잠깐만요, 여기. 조영도. 삼도라지 대 일도라지예요, 지금. 오케이, 이거 바꿔야 돼. 내가 대충 바꾼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고. 오케이, 여기, 여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빠르게 가네? 왜 이렇게 가네? 방작이 다시 해야 돼, 설정. 빠르게 가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회 선발전, 고. 규, 규, 규. 정식으로. 렛츠고. 규, 규, 규. 아니, 원래 정식이야. 3번방, 2벌기 3번방. 오케이. 일단, 포함밴하고 그 다음에, 피커가 밴입니다. 아기, 아기.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나도.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 여기 있잖아. 어, 얍얍이 같은 팀, 나이스. 나이스. 아, 맞네. 여기 있으면 됩니다. 여기 기리름바이킹 좋아야, 아바투르가 좋아요. 여기 꼭 그 둘. 여기 싸우고 정리하는 거라, 아바투르가 좋지. 둘 중 하나 고리자면, 아바투르가 좋지. 아바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희생할까? 아, 어? 뭔 희생이야. 니가. 한눈 받는 거. 어, 밥 왔다. 딱. 타인이 기가 막혔다. 침창민이 밥이야? 예. 밥이었다, 아니. 뭔 소리야. 아, 밥은 종수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종수, 종수가 아까 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 현재도 장애인, 던도 밥 먹는다고요. 아, 맞다. 던님이 먹는다고 하셨다. 네. 밥 왔어요, 이제. 던님, 피곤하면 말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피곤해요? 아, 밥이 먹고 싶어서. 민규는 안 피곤해? 피곤할 수도 있어. 아, 어제 많이 자가지고? 아, 나도 어제 많이 나왔어. 아, 나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관 처음 봐. 왜 무책임해요? 에? 아니, 출근을. 그럼 출근을 어떻게 해요? 아, 전 그래도 항상 정시 출근을 하는데요. 아, 그럼 지장 가지, 업무에. 점심에 잠깐 한 시간 자면 되죠.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월급도둑이야, 월급도둑. 아니, 내일 침튜브 회의 아니에요? 월루, 월루. 월루, 월루. 해요. 해요. 하죠? 네. 저도요. 그니까. 이거는 이번 판까지 하고, 그, 넷클리님, 그, 그 뭐야. 컨디션 관리 해야 돼. 그쵸? 네. 하긴 해야 돼. 그, 끝나고 말해요. 그렇게? 네. 끝나고. 회의 해야 되니까. 회의 해야 되니까. 이름 가야 되니까. 헐, 클래쓰. 아, 케인벨이 나오네. 응. 야, 대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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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윙은 벨이 안나오네. 대아카. 아 안두인 안두인 뭐야 저거 뭐야 스킨 되게 기분 나쁘네요 되게 기분 나쁘네 저 안두인 스킨 갬성 진짜 너무 쫄쫄이야 너무 북미갬성이야 뭐하지 뭐하지 저기 아 그러네 어 뭐야 요안나 아니 봐라 투탱 뭐지 실험실인가 조합실험실인가 봐 완전 딴다는 애들로 그러면은 어 루나라 아 나왔다 루나라 아 버그 버그 잘못됐다 투탱이 이상하지 그치 말이 안되지 방금 투탱했는데 딜 없어서 맛없어 안좋는거 테스트할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 맵은 라인 커가지고 맵 커가지고 빨리빨리 밀고 합류해야 되는데 아 저 친구 이게 완성된 게임인데 이러네 왜 그러지 3.0때는 고쳐줄거야 3.0때 3.0때는 히오스 히오스는 미래가 있어 점유율도 역전이 되나요? 롤이랑 어...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 그거는 저도 좀 제가 여러가지 미래를 봤는데 하하하하 쉽지 않네요 고개 많이 돌려야겠네요 그건 역전이 안되는구나 닥터스트레인지도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또 몰라요 빌게이츠 선생님이 또 어? 뭐야 히오스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게임이 주옥같은 게임이 묻혀있었어? 밀어주어! 이러면은 이제 개발자 200명 붙어가지고 딱 개발하면 끝나지 엔진부터 뜯어고치면서 하하하하 200명이나 붙어야돼 이거 처음부터 만들면 진짜 희망있어 이거 스투 엔진만 버리면 돼 하하하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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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데 뭐야 뭐냐고 벤 바꿔가지고 마음 상했어 아 하하하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히오스 이거 아프리카에서 사는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취직 왜 히오스 하냐고 아 히오스 하냐고 아 히오스 하냐고 하하하하 이거 왜 유행하냐고 그래서 유행하는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어 그 왜?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좀 설명해주세요 하하하하 본인이 이해가 안되는 문화라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걸 하하하하 그럼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히오스는 디도스 안 걸리냐고 그랬는데 네 공랄가 한번 걸려가지고 히오스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치 우리도 디도스 받았다 우리도 디도스 걸릴 수 있다 인정 받았다 관종이 여기다가 관심을 가지는 게임이다 응 히오스가 있었다 아 아 이 게임 이거 진짜 대회 재밌고 이거 다 재밌는데 풍끗이 아쉽네 진짜 이거 2.0때는 분위기 진짜 나쁘지 않았는데 떠오른 줄 알았대 2.0때 보아란출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오버워치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겐지 스킨 어 겐지 스킨 주고 해가지고 막 오버워치 선생님들 막 억지로 막 한술실 한술실 뜰 때 그때 그때 기회였어 아 그때 많이 개혁하면서 이제 그 오버워치 팔아가지고 다 유저 유입하고 했는데 그때 막 명훈이랑 와가지고 방송했거든요 겐지 여기와서 하라 그러고 예 아 저 빼고 시작됐어요? 네 아 아 제가 아씨 했을 때 저 튕긴거였어요 관전 어 어 볼 수 있나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화공 화공 네 안두인 발라 아바트로 데커드 화면 공유 보시면은 옵저바 해드립니다 아 예 저도 화공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 외또 어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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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외또 이거 설마 소우룹이 나가서 그런가? 아니 간전이 나가도 그게 되나? 아 소우룹이 나가가지고 소우룹 소우룹 뭐야 들어갈게요 아니 간전이 나가도 깨지는 어허 어허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야? 저도 느렸습니다 휘보스 재미없어? 소우룹 재밌어요 아니 근데 아까 좀 약간 소우룹님이 딜러 오래 해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긴 했어요 하하하하 딜러를 오래 했다면서 아 좀 아 지금 포지션 교대 시위하는 거야? 물어봐 그때 좀 무리를 많이 하신 듯 어 지금 시위한거야? 14만 딜 하실 때 좀 무리 하신 듯 하하하하 14만 딜 14만 딜 14만 딜 무리 많이 하긴 했어 예 많이 늙어졌네 휴지가에 노화됐어 음 과부하긴 했지 정복해야 함 4만 아바투르 저 애기 아바투르는 그 잘 만든 스킨이라고 좀 정평이 나 있는 스킨인데 완전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요 그 몬스타즈 시켜서는 있다 해가지고 백만 세번이라니 게임이다 으으으 으으 안돼 대학과 대학하셨네 오오 에반게리온 아르타니스 데프코 님이 좋아하는 스킨 알라라크 알라라크도 해 알라라크 퉁 남았네 알라라크 저거 죽순 저거 잘하면 진짜 빡 뜨는데 사기 캐릭이란 잘하면 바라기가 더 어려워서 다 맞추면 이론상 최강캐 그리고 저거 막 퀘스트 있잖아요 다섯명 다 번개 지짐이 맞추면 걸쳐가지고 번개에 걸쳐서 맞추는게 스무번일거에요 스무번 다섯명은 반응 아닐거에요 스무번 정도 맞추면 퀘가 깨져요 세명이면 한꺼번에 깨지고 뭐 그런거 있을텐데 좀 특성 깊은게 그래서 사라졌을걸요 아 그래요 없어졌어 이제 건실하게 쌓는걸로 아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왕랄했어 아 일리퀘 아직도 있다고 아직도 일리퀘 있다고 하래 한번에 깨는거 그거 아직 안됐나보다 알라라크 압도적인 힘 찍었는데 그걸 안찍었네 압도적인 힘 찍었네 음 쾌가 맛있는데 알라라크 가학성 딱 쌓는다네 뿜 근데 랩군신주 밥성 어 똥말 송아빠 똥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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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욕먹었는데 매너가 없네 똥말 고급 식단에 똥말을 아니 아니 시작할때 말 주는데 왜 굳이 저 똥말로 하는거야 말 주는데 다른 말 주는데 아 나 옛날에 쓰라 괴수 타고 다니는거 그것만큼 꼴백이신게 없었는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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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들어갔어! 세 명! 어우 미쳤고 프레그로슈록 탑은 또 자강두천! 자강두천! 또 시작했습니다 매차쿠차 자 끝나지 않는 싸움 물 먹고 오고 또 때리고 물 먹고 오고 자 아래로 내려가서 아바트로 탑은 퀘스트여가지고 성태가 퀘스트 맛있게 먹겠네 음 아 그러네요 아 공격력을 증가한다 아 영웅 처치하면 하고 공격력이 야 백번 때리면 백퍼센트인가요? 네 아아 어? 어? 죽었다 아 아아 아 그니까 쿨마다 하고싶은거야 계속 W 오면 가는거지 띠링띠링 소리가 기분좋거든 맞아 저거 중독돼 그냥 저 조금만 기회라도 있으면 그냥 평타 계속 치고싶단 말야 AS의 말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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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오오 800 오오 오 잘 잘 나왔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네 오오오오 아 irgendwo f 오오 뭐 RIS 오, 오 o 오케이 오오, 밀어버리고 잘해 아바뚜루 자, 아바뚜루 뭘 아마뜨루가 막타를 쳐야지 이거 먹죠 경험치 어 잠깐만 막타 쳐도 가서 먹어야잖아 아닌가? 막타 치면 안 먹어도 되나? 저게 머리가 있을 때 없는 경험치 주고 없을 때는 가서 먹어야 될걸요? 어 그래 40 어 또 죽어? 이거 또 타워 맞고 아 근데 대학가 저 특성 너무 좋아 막타 치면 안 먹어도 돼? 두 번 따졌어 아니 아니 아르타니스 40% 증가 공격력 아 4% 4% 증가 4% 아르타니스 왕기하겠네 아르타니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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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뢰밟아가지고 피 까이는 중 어어 너무 아파 아바타올뽕 무라덴 근데 무라덴 올라가 있으면 합류를 못해서 여기 줘야되겠네 한세월 무라덴 한세월 이러면 레드팀이 좋아요 무라덴 사실상 뭐 사랑과 영혼이야 그냥 도자기 빚고 있어 그냥 응 어 계속 어루만져 아아 아아 이러면 줘야되네 레이너 다운 아아 무라덴 저기서 메차쿠차 무라덴 의미없는 싸움 중 아아 망치로 찍어도 못잡을건데 지금 무라덴 별로 하고싶어하지 않는거 같은데 그냥 보내줘 그냥 배가 고프신거 같은데요 그냥 아니 그냥 척 척수로 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혼자 가 갑자기 혼자 가 어 갑자기 혼자 가 오케이 온다 온다 오케이 무라덴 오케이 오케이 침묵 오오 되게 잘 맞추신다 저거 되게 투잡 먹방해버리고 음 오케이 아르타니스 또 평타 와아 추가피에 45 일단 호드 소환 오오오 에벨레벨레 에벨레벨레 오오 오오오 오오. 레이더. 밀밀라이더 왔는데, 이거? 이상적인데요, 지금 이상적인데요? 배치? 배치 이상적이에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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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입구 다 열어서 바로 unaware liberté 짐오! 오오!!! 오오~~ 오 institution 어.. 야무진데요? 오! 위에! 위에! 오! 저 저기 공명의 함정인데 올라가는 길 공명의 함정 아아 공명의 함정 말타도? 아 긁어버리고 아 공명의 함정 저 공명의 함정으로 길 막고 딸뻔했는데 메차쿠차 여기 메차쿠차 57 내려갑니다 우와! 어떻게 알았지? 아 저기서 그 장난감 나오는거 봤나보다 장난감 나오는거 어 웅냥이 매서워 침랩 근데 이거 소 춤추면은 레이너 슈랑 무라딘 망치말고는 데커드케인 두루마리 아 두루마리 그리고 아르타니스 바꾸기 하나씩은 있네요? 하나씩은? 하나씩은? 응 어? 따윤이 아파? 아바투르 아바투르가 죽었어요 아 근데 아바투르가 더 특성이네 역겹네 역겨운 아바투르네 똥바투르 똥바투르 아 아바투르 흉물 흉물? 흉물이네? 아니네 최종지나물이네 최종지나물이네 저 탑은 탑은 계속 저렇게 하는거에요? 계속? 붕쭈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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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탑은 이렇게 하면 알타만 이득 많이 보여 알타만 패스티스니까 어 71 71 71 미쳤는데? 무한성장중 아무것도 rpg 깨 먹었어 위에 오브제크 아 아바투르 어 또 또 결심했나요? 또 둘다 캠프 돌리고요 용병 아 좋아요 치명적인 돌진 자 자 어 위에는 뭐 더이상 안봐도 될거 같구요 용병 돌고 만나겠죠? 서로 용병 딱 돌고 그리고 탐이 빠르긴 한데 네 탐을 먹고 할까요? 아 한번 저 아르타니스 저 저 저 저 또 평타에 취하거든요 평타에 취했어요 지금 어 현바닥 현바닥? 평타에 취했어 봐봐 평타에 취했대니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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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타에 취한다니까 그냥 퀘스트 숙제만 하네 그냥 응 아아 오 진짜 개짜싱나겠다 아아하 아아하 아아 아아 뭐야 티모잖아 저거 티모잖아 저거 하나 없는데 지뢰밟아가지고 오브젝트를 못 열었네 오케이 아아 티모 티모 오 긁어버리고 점프할때 딱 밀어야되고 첨부할때 아 아 아 아니 저기 저기 딱 점프할때 딱 오 어 숨어왔다 너무 궁극적이야 오 체룡 휴고 왔다 지난번에 오 레이너 두명 레이너 돌 아파 아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말 좀 들어보게나 오 오 오 오 풍얼량 정지 오케이 오케이 체중 진압을 잡고 오 오 계속 때리고 아 근데 똥 누적이 좀 크다 똥 누적 오 오 저기 오브젝트 하기 전에 한참 깔아놔서 이득을 많이 보네 아파트를 오 좀 더 좀 더 앞으로 오 오 클릭 클릭 오 오 걸렸다 근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빨간색이 또 이길거 같은데 지지부진해서 어 옥냥이 옥냥이 오 오 오케이 살았고 와 데코드 케인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오 뽀치알 뽀치알님 오셨어요 뽀치알 아 사망 아 뽀올냥 사망 아 알타 알타 그냥 퍽퍽 치니까 그냥 죽네 116 스텝 저는 힐링이 먹고 너무 좋다 왼쪽이 아 역전이 돼 히오스는 아 여기 가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야무지게 어어 오 경험치 집어먹고 오 ertas 오원 아르테이스 때린거봐 황춘이 오우 오오 오옹 황춘이 오오오오 품목목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경험치 먹어주고 벌레 자 이제 다 나오죠 뚜까페로 무라딘 초광타 찍었네요 오 들어wno 아 실명 실명 똥친빵이에요 옥냥이 시체 쉽지 않네 이게 뻐치알 아 뻐치알 아 여기 존재감이 이제 153 15% 증가 15% 증가 어 대학한 위험 왔다 몇 프로즈인가 여기 와 이거 뭐 아르타니스 150 160 160 어 막 세번씩 때리잖아 막 3명격 3명격 빠바바밤 따르랑땅땅 와 아르타니스 존재감 3명격 거인학살자 거인학살자 거인학살자는 왜있지 무라딘 아 같은편인데 대학카 대학카 하려고하나 와 와 오 엄청맞네 와 발도 죽겠는데 똥 너무 열받는다 저거 뭐야 이거 그림 그리고 어 아니 글씨를 써 히어스를 왜 서해를 함 뭐야 이거 징기스칸4야? 와 근데 바텀 좀 지옥이다 저거 어떻게 지옥? 징기스칸4 하는데 답 없는데 어 너무 싫고 여기 짜가라까지 있었으면 그냥 똥밭이야 똥밭 짜가라까지 깔아가지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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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에 숨어 무리에 숨어 무리에 숨어 아 아 타임성만 들어주고 있어 아 딱 중요할 순간에 한번 딱 아 그러니까 중요할 때 아 찰물수심 잘 찔렀고 아 그리고 저 저기에 3개씩 들어가 어 3개씩 들어가 자꾸 오 오 내 말 좀 들어보게나로 한 카운트 와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이거 똥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어그젝트를 음 아 어 레이너 레이너 아 레이너 하지만 똥밭이죠 똥밭 똥때문에 쉽게 오기가 똥 오 안으로 들어갔어 알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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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갔어 버티긴 했다 똥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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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두인 안두인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 근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와 춤추는거 오 좋다 아르타이스 고립 오케이 아 가짜구나 오케이 오케이 역전이 돼 히어스는 역전이 돼 0이에요 오케이 아 아르타이스 와 미친거 아니야 발라봐 와 오케이 힐 해주고 따당땅땅 오케이 브라딘 극혐 야 똥 다 치웠네 결국 이거 싸우면서 밟으면서 싸우고 어 이거를 오브젝트만 먹을 수 있다면 빨리 오브젝트 먼저 돌려야될텐데 어 오브젝트 찍어놓고 찍어놓고 하지 찍어놓고 어 그래 너무 끌린다 너무 끌린다 너무 끌린다 너무 끌린다 오 잡았어 다행이다 오케이 아 못잡았으면 그것도 시작인데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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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대결이 응 반박 반박이 그냥 역전해버리는 느낌 어어 어어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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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에이노 대창 다 뒤집어 깎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웃기네요 하하 오옹 어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웃기네 레이너 똥침먹고 중도로 오는거 같은데 아니 근데 근데 타워가 왜 그대로에요? 미치겠네 아 레벨도 똑같아 블루팀 20렙될 때까지 하나도 안 벗어냈네 이번에 깨면서 20렙 먼저 찍고 아 웃긴다 20렙 찍으면 또 억지로 깨게끔 오브젝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세지니까 좋아요 좋아요 20렙 찍고 소는 데스메탈 바로 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네 아 웅냥이가 데스메탈을 유독 좋아하네 음 음 왜 키좋아 죽고나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음 아 저 소로 약간 어그로 끌어주면서 죽으면 한 번 더 약간 상대 팍 못한거 같죠 오 오케 근데 데꼬갈수도 있어 데꼬갈수도 있어 아래로 가야되소 아래로 어 약간 눈치챘다 눈치챘다 아 데꼬으면 어떻게 데꼬 아 오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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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일부러 데꼬 아 한타까지 볼라고 우드까지 해가지고 제 6의 멤버 우드 제 6의 멤버 와아 와아 아 일부러 데꼬왔어 일부러 데꼬왔네 와아 우드우드 오레ив 아 게임 끝 게임 끝 오 좋은데 옥냉이 오깔냥 피리 보는 옥냉이가 이걸? 알라라크 오오 알라라크 183스탯 저승가스 써야겠네요 저 스탯은 아허허헣 못 막을듯? 어... 또 바꿔서 지옥가기 아아아아아아아 그니까 이게 그... 롤인줄 알고 자꾸 벽을 넘어서 교환할줄 아나 봐 그니까요 어... 자꾸 여기는 벽이 되게 견고한데 김밥에 존중됐네 김밥에 와... 아르타닐스 곱창 다 뒤집어 까졌죠 아아아아... 아니 갑자기 하나도 안 부서졌는데 그렇게 끝나버려? 원사이드로? 한방이죠 역하네요 역해 기우스는 역전이 가능하네요 저기는 싸우는 핵인데도 쉽지 않네 싸우는 핵인데 아... 회사운도 있고 이제 그만 해야겠다 그래야겠네 이제 어... 이게 올라가실까요? 예예 올라가실지 아... 뒤집어 까졌어요 다 알라라크 똥치맨 왜이렇게 서글프냐 누려봐 왜이렇게 서글프냐 누려봐 왜이렇게 서글프냐 누려봐 아... 맛있다 드디어 아... 지뢰 돌아왔더라 아... 뻥뻥 딜 뻥뻥 딜 흠 우리가 올라가야 되나? 응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합치죠 흠... 흠... 한 번 읽나 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닿았어요 눈을 뜨라고 인마 눈을 어? 그게 좀... 그게 좀 크긴 했어요 앵탑 앵탑 앵앵님 노바를 더 잘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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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하시는 게 알 것 같은데 아니 그 평타 치는 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지옥까지 가던데 하하하하 지옥까지 때려 아니... 으... 연기를 되게 잘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기 아니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팀이 맞아가지고 하하하하 근데 영태형이 성태보다 잘한다? 아니... 아... 인정합니다 확실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영태형 승수가 증명해 그치 정리해주네 이렇게 또 아니 인정을 하는데 팀 차이도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팀 차이가 어디 있는데 하하하하 아... 매번? 매번? 아바투르 큐 간 거 풍월냥님도 그거 약 올르는 건데 똑같은 갱인데 아니... 우리 팀은 아바투르만 잘하시고 아니... 성태 내내 진여야? 진여야? 나 싸운다 진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정신당을 했는데 지금 성태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진 거 같아? 그... 우리 팀 전부 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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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쌍두 팀은 세네명씩 계속... 하하하하 그런 세 때라도 말을 탈아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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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까지 하고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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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서 오버워치 딱 깔끔하게 남겨둘 것 같고 다음으로 저희가 만날 때 필요하잖아요 이대로 하고 안 할거야 휴우스 그러면 민기가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하자 민기야 제가 박은 빨리 파는 민기야 민기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 수고하다고 해 아 팠어 팠어 아니 무리는 하지마 근데 게임 참가가 안 뜨네 즐기려고 하는게 게임이야 근데 게임 참가가 안 뜨네 이상하다 버그가 게임 참가가 안 뜨네 우리 버그 났어 지금 버그 났는데? 진짜 버그 나 지금 컴퓨터 멈췄어 아 디오스에도 드디어 디오스가? 아 나 게임컴 멈췄어 게임컴 드디어 디오스 팀을 해 연재야 어? 데뷔팅을 하라고 연재야 아니 무슨 2박은 뭔냐고 2박은 뭔데 아니 2박은 뭔데 포타킹은 멈췄어? 왜 이거 따라가기가 안되지? 나도 버그 걸렸는데? 뭐야 진짜 버그 진짜 버그 나 게임컴 멈췄어 민기 형 방 판 척 한거 아니지 아 그러면은 아 이 숭숭 비어넘는 건가? 파팅긴 비오스 4시부터 점검이래요 아 4시부터 점검이래 아 그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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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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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아침에 이거 신챔 나와있는거 아냐? 아 아 아 오케이 내일 아침 신챔 나와있는거 같아 이거 신챔 나와야지 신챔 나와야지 신챔 라팜 라팜 나와라 라팜 나와라 아니 브란브론즈비어도 좋다 아 아 아 리노잭슨 아 리노잭슨 나 리노잭슨도 좋다 야 나올거 너무 많아 나올거 너무 많아 지금 점검 끝날데 어 갓게미가 기대돼 김성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하하하 쟤는 쟤는 억지도 없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성태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하하하 너 본맛이 안했는데 정보가 끝났나 봐 하하하하 정보 알려줘 정보 알려드리면 야 어 어 다 간거야? 고용히 나갑시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마지막 매트를 마음에 드는 네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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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검은 어쩔 수 없어 정검은 정검은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명검이라 아니 정검 끝났다는게 야 하하 해 정검 끝났다는게 끝났어 외로워? 외로워 왜 이렇게 외로워해 정검 그 쌍배 쌍배님을 자주 봐요 외로우면 나 근처에 있네 여기서 여기서 해줘요 양정을 가 외로우면 양정을 가라고 둘이 싸웠냐 왜 안만나 만나줘 아니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쉬는 날에 그 녀석을 만나는게 좀 아까운 느낌 그 녀석 그 녀석 맨날이랑 둘이 그 녀석 둘이 히울싸면 되잖아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쉬는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더 이게 효율적인 그런 느낌? 다들 눈치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숙제 메고 먼저 갈게요 네? 뭐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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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님 맨날 쉰다고 맨날 쉰다고 아니요 성채도 형 가방은 가끔은 아니요 맨날 쉰다고 나 진짜 궁금하겠는데 너 쉬면서 뭐하냐 저 8일동안 궁금하긴 하자 궁금하긴 하자 궁금하긴 해 최근 8일동안 6일 켰어요 6일 켰어요 아 진짜? 넷플릭스 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알려주라 아니 최근 8일중에 6일 켰다니까요 히우스가 며칠이야 그럼 그 시간에 쌍배님 못 만나? 그 시간에 쌍배를 왜 만나? 그게 아깝다고 그게 그 시간조차 아 야 근데 그 전에는 뭐했어? 네가 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라도 나 좀 알려줘 넷플릭스 그 다 봐서 이제 해제했는데 다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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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했어 다 봐서 볼게 없어가지고 다 봐서 깔끔하네 그렇긴 해 그러면 흩어집시다 고생하십니다 누군가는 해제해야 돼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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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다른 걸로 또 만나요 izzard 아 ㅎㅎ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4시까지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끝내면서 유명한 수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